달마혈맥론 네, 고맙습니다 지난번까지 육조단경 강의를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달마혈맥론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달마혈맥론이 지금 달마스님의 저작이라고 알려진 여러가지 저술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선의 기치를 잘 드러내고 있는 그리고 성품을 확인하는 견성에 대한 안목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텍스트가 달마 저술들 가운데 혈맥론입니다 그래서 혈맥론을 먼저 보려고 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육조스님에 대한 육조단경을 봤잖아요 근데 육조는 말 그대로 육조라는게 육조스님, 육조스님 하는데 그게 1조, 초조부터 2조, 3조, 4조, 5조, 6조 하는 여섯번째 조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의 육조인 혜능스님, 혜능스님이 쓰신 조술 그게 육조단경인거죠 그래서 육조단경의 혜능스님부터 시작해서 선이 우리 조사선이라고 말하는 또 선불교라고 말하는 선이 본격적인 중국으로 보면 하나의 종파, 종단이 형성이 되었고 선종이 형성됐고 불교 전체로 본다면 석가문의 부처님께서 초기불교를 설하셨고 그거를 초기불교, 근본불교라고 표현하고요 부처님 열반 이후에 부파가 나뉘던 그런 시대가 한 몇백년 지속되었는데 그러면서 부파 중심의 불교를 부파불교라고 부르고 그 이후에 ADBC 1세기 전후가 되면서 대승불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반야경, 법화경, 화음경, 유마경 정토계 경전들 등등을 포함하는 대승불교 경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대승불교 경전들은 석가문의 부처님의 본 뜻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운동이었어요 쉽게 말해 부파불교가 국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국가에서 후원을 해주다 보니까 신도님들과 조금 괴리되어 있으면서 신도님들의 후원에 의한 종교가 아니라 국가에서 후원해주다 보니까 순님들이 조금 신도님들에 대한 어떤 포교 불교 목표는 사실은 이게 종교적으로 말하면 신도님들에 대한 포교인데 이게 본 뜻으로 본다면 불교의 핵심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거든요 즉 부처님께서 하신 것은 종교를 확장한 것도 아니고 불교라는 종교를 세웠거나 늘리려고 노력했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라 괴로운 사람들에게 그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일생은 평생토록 사람을 만나서 괴로워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괴로움을 해결해준 것 그게 불교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교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인데 석가문의 부처님이 그 일을 하신 건데 부처님께서 워낙 많은 힘들고 고통받는 탐진치 삼독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이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셨다 보니까 그 많은 말들 부처님께서 설하셨던 많은 경전의 말씀들 초기 경전 아함경이나 니까야라고 불리는 그런 많은 경전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에 부파불교라는 곳에서는 파를 나누어 가지고 종파 같은 부파를 나누어서 스님들끼리 서로 경쟁하듯이 어느 종파가 정통이냐 어느 종파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더 잘 연구 발전시키고 있느냐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불교 교리를 정리하고 체계화하고 아주 막 방대한 그 교리 해설서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에 이렇게 좀 천착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졌던 부파불교의 논서들 그게 초기 아함경 니까야에 대한 주석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논서들이 청정도론이니 구사론이니 하는 이런 것들로 방대하게 발전되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너무 번쇄하게 어떤 학문화되고 좀 글 속에 사장되는 이런 단점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불교의 본뜩과는 좀 어긋나게 돼 교리적으로도 어긋나게 됐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괴로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그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는 일이 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데 그것은 이제 하지 못하게 됐던 좀 부처님 본뜩과 어긋나게 됐던 불교가 부파불교라 그랬어요 이 부파불교의 문제점들 그것을 이제 깨뜨리고 석관훈이 부처님께서 정말 설하시려고 했던 본뜩으로 돌아가야 한다 해서 일어난 불교 운동이 대승불교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대승불교 운동이라는 것은 뭐를 반발해서 일어났느냐 이게 부파에서 스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학 연구에만 몰두하는 그래서 대중과 유리된 그런 어떤 출가 위주의 어떤 교단 여기 된 어떤 반발 같은 것으로서 일어나게 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지금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데는 대승불교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승불교는 그렇게 출가 위주의 부파불교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석관훈이 부처님의 본뜻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만들어진 게 대승불교고 그것을 대승불교 운동을 시작했던 주류, 주류는 제가 신도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님들이 쉽게 말해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겨나고 나니까 그걸 깨뜨리고 석관훈이 부처님의 본뜻으로 돌아가자고 자, 하는 것을 시작했던 게 제가 단체였단 말이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스님들이라는 말을 나올 수가 없잖아요 대승불교는 제가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라는 용어보다는 보살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대승불교 운동에 동조하는 부파 가운데도 부파불교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그것에 동조하는 일군에 예를 들어 대중부라든지 이런 부파가 일부 있었고 그래서 그 부파 가운데 스님들 가운데도 좀 깨어있는 스님들이 함께 동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승불교의 보살 가운데는 출가보살도 있고 제가보살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가보살과 제가보살이 동등해요 완전히 동등해요 여러분 문수보살은 출가보살이에요 그런데 관세음불교의 보살은 출가보살이거든요 그런데 관세음불교의 보살은 출가한 분이니까 더 대단하고 그런데 문수보살은 출가한 분이니까 더 대단하고 관세음불교의 보살님은 제가 보살이니까 더 안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보살이잖아요 왜냐하면 출제가가의 분별이 없단 말이죠 법에는 원래 출제가가 없습니다 법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어요 남녀가 없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이 없어요 불이법이거든요 둘이 아닌 이 진실에는 어떤 차별, 어떤 분별도 붙을 수가 없는 게 부처님 가르치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출제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가가 잘못하면 제가 해서 딱 이렇게 제대로 바른 법으로 돌아가자 하는 대승불교 운동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서 완전히 석과은이 부처님의 본뜻으로 돌아가는 이런 어떤 불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불교 역사 속에서 첫 번째 있었던 아주 놀라운 그런 어떤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점이 되게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불교가 불교라는 본뜻 낙처 본래 불교가 무엇인지 석과은이 부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 이거는 종교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종파나 파벌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출제가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출가자는 위에 군림하고 뭐 제가자는 밑에 이런 것도 기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의 본뜻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다 근데 누구의 괴로움이겠어요? 불자들의 괴로움 그게 아니에요 석과은이 부처님이 불교신자만 와라 내가 불교신자들의 괴로움만 없애주겠다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석과은이 부처님의 가르침 아함경 니카야 경전을 보면 수많은 브라만들이 부처님께 와서 법을 설해 달라고 요청하고 브라만들에게 법을 설했고 또 크자트리아 왕족들, 바이샤 평민들, 수두라 천민들 심지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그 사성계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는 차별이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계급간, 사성계급간의 차별은 뭐 힌두교 경전을 계층이 브라마한 계층이 아닌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그걸 보기만 해도 눈에 무슨 구리샘물을 넣고 듣기만 해도 귀에 구리샘물을 넣어서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경전에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전들 같은 어떤 성스러운 것을 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어떤 폐제대적인 계층적인 차별이 심했고 또 남녀간의 차별도 심했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심했던 차별 그건 인도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그 당시 전세계적으로 그런 어떤 차별들이 많았어요 뭐 그 즈음이나 그 이후에 로마 같은 데도 평등한 시민사회 어쩌고 하지만 남자만이었거든요 남녀간의 차별이 엄청 심했거든요 인도도 마찬가지 지금도 남녀 차별이 되게 심 얼마 전까지도 사틸 아래서 남자가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살아있는 아내를 같이 화장하는 것을 되게 성스럽다고 여길 정도로 남자 위주의 이런 것도 심했고 계급적인 차별도 심하던 때에 석가원의 부처님은 충격적인 평등 완전한 평등 전혀 둘이 아니다라는 이 불의법에 이 가르침을 펴셨고 실제 딱 하나 석가원의 부처님의 교단에서만 완벽한 평등이 유지됐어요 남녀간의 차별이 없었고요 그 계층 왕족과 브라만과 불가족 천민이 똑같이 왕자가 천민에게 사형 스님 이렇게 스님을 모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것을 깨주기 위해서 약간 충격요법을 쓰기도 하셨죠 부처님의 형제들 왕자들 왕자들이 출가할 때 머리 깎아주려고 왔던 그 누구죠? 저기 계율제일 우파리 존자 그는 머리 깎아주는 천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왕자들을 먼저 출가시키고 이 우파리가 출가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을 때 우파리를 하루 먼저 출가시켜서 시키고 그 다음날 왕자들을 출가시키면서 왕자들이 아주 쳐다도 보지 않던 그 천민인 우파리를 너희들의 사형이다 형님으로 잘 모시거라 그래서 그 왕자들이 부처님의 교단에 우리는 출가한 이상 그 어떤 상도 내세우지 않는다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따른다 그래서 사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10대 제자까지 됐죠 그러니까 그런 차별이 완전히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은 모든 계층의 모든 종교의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서 부처님의 평생에 35세 성도하시고 80세 열반하실 때까지의 그 여정 그 여정은 끊임없이 길 위에서 걷고 걷고 또 걸으면서 사람을 만나고 만나고 끊임없이 법을 설하고 끊임없이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그 괴로움을 없애주는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교리를 내세우거나 교단을 만들거나 뭐 이런 거에 목표가 있거나 그랬던 것이 아니죠 그냥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의 형식적인 거였죠 어떤 큰 교단을 유지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계율 같은 것도 뭐 그때그때 인연 따라 만든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인연 따라 그러니까 핵심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모든 이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것 그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설법 그러니까 스님들이 법회에서 설법을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법회, 법문 이런 용어가 이제 불교 전통적인 용어니까 그냥 쓰긴 쓰지만 오히려 뭐 법회, 법문, 설법 이런 용어보다 오히려 뭐 강연, 강사 뭐 이런 말이 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들어요 이게 어찌 보면 법문이다 이런 종교 불교라는 종교의 법문이다 이런 얘기보다 어떤 요즘에 우리 사람들이 많이 좀 쉽게 익숙한 인문학 강의인데 이 인문학은 그냥 인문학이 좀 아니죠 불교에서의 인문학은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우리의 근원이 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근원적인 인문학 강의 뭐 이런 얘기가 오히려 더 쉽게 와닿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형식도 그냥 방편으로 쓰고자 하니까 쓰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사로잡힐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 스님은 불교의 성직자야 불교의 수행자야 이 옷은 스님들이 입는 옷이야 뭐 이런 것에 사로잡히다 보면 우리가 상에 막힐 수가 있거든요 모양에 가로막힐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금강경의 대표적인 가르침이 그거잖아요 금강경이 대승불교 반야경이 대승불교 경전의 핵심인데 반야경 때문에 대승불교가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반야경의 핵심이 금강경이잖아요 근데 금강경이 가르치는 뭐겠어요 상을 타파하라는 거거든요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 여래다 상이 상이 아닌 줄 알아야 곧장 여래를 본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출가재가라는 상 그걸 깨야 된다는 거예요 남녀라는 상 불교와 타종교라는 상 스님과 스님 아닌 사람이라는 상 그 어떤 차별 그 어떤 나눔 돌로 나누는 그것들은 불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게 불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스님이 법당에서 설법을 하는 것은 형식은 절에서 불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스님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설법을 한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이거지만 실제 낙천은 실제 불교에서 하고자 하는 바는 스님이 불교라는 종교를 설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종교적인 행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존의 종교적인 행위는 아니란 말이죠 어떤 행위냐 부처님께서 진짜 하고자 했던 행위는 뭐였느냐 어떤 내가 누구인지 일반 많은 대중들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몸과 마음을 난 줄 착각하고 자기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무수히 많은 분별망상들로 스스로 만든 생각으로 스스로 갇혀서 괴로워하는 자승잡하게 스스로 괴로워하는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전혀 괴로울 필요가 없는데 그걸 모르니까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한 우리들의 인생 선배 누군가가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 선배 가운데 인류 역사 속에 있던 어떤 하나의 선배 한 사람이 석선배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석가모니라는 이 선배님의 안목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괴롭게 살 필요가 없는데 이게 전혀 괴로울 필요가 없는데 괴롭게 저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 선배가 그 선배의 종교는 없어요 석가모니라는 인생 선배의 종교가 불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후세 사람들이 이거를 종교로 불교라고 만들고 교단을 만들고 그랬을 뿐이지 그리고 그 당시는 그런 어떤 형식을 취해서 그 당시는 종교 그러면 다 힌두교였으니까요 무조건 근데 힌두교의 그것은 바른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보니까 사실은 부처님도 한 분의 신흥사문이었거든요 무수히 많은 신흥사문이라는 건 뭐냐면 힌두교의 탁 고리타분한 그런 어떤 사성계급에 무조건 탁 들어 박혀있는 그것이 반대해서 새로운 어떤 중국의 제자백가와도 흡사하고 또 그리스 로마 그쪽에 무슨 소피스트들 같은 이런 사람들과도 유사하게 인도에서도 신흥사문이라는 그룹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왜 신에게 우리가 의존해야 되느냐 스스로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이런 어떤 뭐랄까 초기의 어떤 인문학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났고 그 가운데 이제 뭐 마합이라 같은 사람도 있었고 육사외도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 가운데 한 분이 부처님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형식을 따랐을 뿐이지 그래서 그 당시는 어찌 보면 그런 수많은 사문 가운데 하나였고 부처님도 하나의 사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 출가를 사문유관 할 때 북쪽으로 가서 본 게 사문이었죠 아 힌두교적인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게 진리야라고 믿던 것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정말 진리가 뭔지를 나는 탐구할 거야 내 스스로 깨달을 거야 라고 하는 용기 있는 그룹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부처님은 그저 그 보수적인 잘못된 교단에 무조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거기에 반대했던 한 사람이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법당에서 이런 부처님과 탱화를 모시고 법문을 설하시는 것은 그건 겉모습이에요 모양이에요 모양 그 모양에 쫓아가서 나는 불교신자가 아니니까 절에 가면 안 되겠지 절에서 스님 법문 들으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잖아요 종종 그런 질문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법문 들어보면 이거는 종교가 아닌 것 같고 이건 뭔가 모르게 와닿고 너무 좋은데 나는 타종교라서 절에 가서 법문을 듣는 건 뭔가 죄의식이 느껴지고 우리 신께 배신하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죄진된 것 같아서 마음은 절에 가고 싶은데 절에 못 가겠어요 이렇게 질문한 분도 계시거든요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는 이 종교에 상대되는 저 종교잖아요 불교는 이 종교 저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세간에 있는 일체 모든 세간에 있는 것들을 넘어서는 이 핵심은 뭐랄까요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아니라 불이 뭐냐 하면 자기의 본래적인 내가 누군지 진짜 내가 누구냐 그걸 깨달은 걸 그냥 불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불이라고 그분의 가르침을 교라고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자기 문제 해결하겠는 거예요 자기 문제 석가모니 부처님 문제가 아니고 불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나 내가 살아보니 괴롭더라 이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해서 소멸해가지고 더 이상 그 괴로움의 원인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고진멸도 사성제거든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원인의 소멸과 괴로움의 원인의 소멸에 이르는 길 그게 고진멸도 사성제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로 통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거기 무슨 종교가 있어요 괴로운 사람이 전부 다 말하자면 불교 신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불교는 종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항상 그렇게 괴로운 자를 찾아갔지 불자를 찾아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께 귀하는 사람만 찾아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괴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괴로움을 없애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 이제부터 불교 신자야? 여기다가 이렇게 향 뽈락한 다음에 너는 이제 불교 신자가 타종교 가면 안 돼 이렇게 줄 세우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괴로움을 소멸했느냐? 그럼 하산해라 한 길로 두 명이 함께 가지 마라 너가 갈 길을 가라 그래서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너를 구제해 준 것처럼 너도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 줘라 괴로움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어라 그게 불교 전부예요 그러니 어떻게 불교가 불교 신자들만 믿는 어떤 종교일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 릴리전 이런 말을 하죠 불교는 종교인데 릴리전이 아니다 근데 기독교 천주교는 릴리전인데 종교는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종교학적으로 보면 종교학적으로는 릴리전 이런 게 뭐 무슨 릴리 가래 뭐 이런 데서 나왔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신과의 재결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릴리전은 그러니까 기독교 천주교는 릴리전이죠 근데 종교라는 말은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능가경인가의 종교의 어떤 불교의 다섯 가지 특징인가 그 가운데 두 개를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교우라고 했거든요 이게 근본, 종이라는 건 근본, 본질이라는 거거든요 본질적인 가르침이라는 거거든요 이 우주의 본질이 뭔지 나의 본질이 뭔지에 대한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종교죠 릴리전은 아니죠 그래서 이 종교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 종교 저 종교에 상대되는 하나의 종교로 편협되게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괴롭기 싫어 난 행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죽고 싶지 않아 왜 죽음은 괴로움이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나는 두려워 난 행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이 불교를 공부할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뭐 서구 사회에는 저도 사실 그 얘기도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아까 봐서 모르긴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 종교가 없어진 지가 꽤 오래됐대요 상당히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서 그냥 성당 같은 것도 오래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성당 정도만 어느 정도 남고 그냥 거의 종교 행사를 하거나 주말이면 교회를 가거나 우리는 서양 사람들 다 그럴 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끝난 지가 오래다 요즘 사람들은 이제 점점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누군가를 그냥 믿기 위해서 가고 이런 일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서구 사람들이 벌써 그게 사라진 지가 오래래요 종교라는 거에 어떤 이게 희미해진 지가 오래라는 거예요 서구 사회에서 저는 우리나라만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주말에 다 가잖아요 이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많아졌대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지금 교회 성당이 서구에는 엄청 많이 문을 닫았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종교는 문을 닫았는데 명상센터 같은 것들은 또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는 무조건 믿어라 해서 어떤 종교적인 도그마에 빠지도록 만드는 게 암먹힌의 시대란 말이죠 어찌 보면 좀 실용적인 시대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그걸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은 종교라는 색채 없이도 명상을 통해 내가 실질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니까 그리고 명상 관련된 논문들이 1년에도 막 수천 편이 나온다 그러거든요 명상의 효과 명상을 했더니 병이 났더라 산만함이 없어지더라 스트레스가 감소하더라 모든 면에서 효과가 뛰어난다는 것들이 이렇게 검증이 되고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주 후죽순으로 지금 그것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 진정한 명상 이게 바로 석관우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진정한 명상 지금 세상에서 막 그냥 마음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막 쓰이고 있는 그런 명상도 명상의 일군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 진정한 명상 참된 명상과는 또 조금씩 멀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명상이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는 누구나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어때요 대승불교 운동이라는 인류 불교 역사상 가장 놀라운 어떤 발전 내지는 변화를 이끌어냈던 대승불교 운동을 했던 주관자들이 제가 불자였다 이 말은 뭐냐면 불교의 어떤 열린 정신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불교가 석관우 부처님의 뜻과 어긋나서 스님들이 예를 들어 부처님의 뜻과 어긋나게 행동하게 될 때 좀 보조적이고 폐쇄적이고 어떤 승가 위주이거나 어떤 우리 불교만 또는 스님들만 이런 식으로 사로잡힐 때 어딘가에 사로잡혀서 어떤 틀에 박힌 이런 삿인 쪽으로 잘못 가게 된다면 석관우 부처님의 본뜻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리고 그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스님들만 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건 불교라는 정신이 본래 불이법이라 둘이 아닌 바른법에 입각했기 때문에 석관우 부처님 당시에 불가족 천민도 똑같은 부처님과 똑같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가족 천민들은 부처님이 손을 잡고 나에게로 오라 하고 넌 출가하고 싶으면 나에게서 출가해도 좋다고 할 때 불가족 천민들이 막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게 감히 저 같은 사람이 더구나 부처님의 왕족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출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너무 놀라워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한 종교가 바로 불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대승불교 운동이 바로 이렇게 제가 불자들 사이에서 일어났고 그러니까 유마경이라든지 승만경 같은 것은 제가 거사가 10대 제자와 보살들 보살들을 막 타박하고 그건 제대로 된 법이 아니다 하고 바른법을 딱 드러내 보이는 그런 구조를 띈단 말이에요 제가 거사가 그리고 보살림이 그냥 보살림 쉽게 말하면 아줌마가 경전을 설한단 말이에요 부처님만 경전을 설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대승불교의 핵심이에요 둘이 아니다 불보살과 중생이 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설한 게 경이에요 승만 보살림이 아줌마가 설한 게 경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설한 것만의 경이 아니라 그게 대승불교 정신이에요 이처럼 불교는 벌써 이 대승불교 운동에서부터 벌써 드러나는 게 뭐냐 하면 부처님과 중생이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마거사가 제2의 부처고 승만 보살이 제2의 부처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승만 보살이나 유마거사는 거사하고 보살인데 어떻게 부처님처럼 경전을 설하느냐 이렇게 누가도 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진단 말이죠 그게 의미하는 시사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본뜻이란 말이에요 출제가가 따로 없고 남녀가 따로 없다 그렇게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고서 일어났는데 인도에서는 그 대승불교 운동이요 인도적인 분위기는 브라만교 또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날 때 대승불교 영향을 받아서 브라만교가 힌두교로 변모를 해요 그러면서 불교의 다양한 사상들도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그래서 좀 이렇게 선진적인 어떤 이런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러나 브라만교와 힌두교의 핵심 사상은 뭐냐면 아트만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본질적인 참나가 내 안에 아트만이라는 어떤 고정불변하는 무너지지 않는 아트만이라는 실체가 여기 안에 나라는 자아의 실체가 여기 딱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 다음 생으로 윤회할 때 이 아트만이 윤회해서 그 다음 생으로 가고 그 다음 생으로 가고 이건 영혼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지지 않는 영혼 불멸의 자아가 우주 전체의 편만에 있는 이 범신이라는 범이라는 것과 둘이 하나가 딱 되는 것 범아이려가 되는 것 그걸 이제 힌두교 브라만교에서는 최고로 삼는단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거 없다 내 안에 고정불멸하는 고정불멸하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영혼이 유지가 되고 이런 거는 아니다 해서 무아를 설하신 거란 말이죠 무아 그 인두교가 어떤 영혼 불멸의 자아 이런 것들을 설하다 보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 무아라는 가르침을 설한 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처럼 되었어요 왜냐하면 무아가 불교의 핵심이라서 무아를 내세우려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당시 분위기에서 너무 유화적인 아트만적인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 무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적인 분위기에서는 부처님이 불교가 딱 출연한 자체가 무아를 주장하면서 힌두교와의 차별성을 딱 주장한 게 불교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인도적인 분위기 풍토에서는요 유화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유화적인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방편으로도 그런데 대승불교는 상당히 뭐랄까 유연하고도 넓은 이런 가르침이에요 편협하지 않단 말이에요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가르침이 대승불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포섭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정토 같은 계열도 대승불교에 포섭되어 있고 스님들 뿐 아니라 거사나 보살님들의 법을 설하는 모습도 있죠 그리고 또 대승불교에서는요 유화적인 느낌을 주는 아트만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은 이런 어떤 불성 사상이라든지 열반경에서의 일체중생 시류 불성 사상이라든지 또는 열애장 사상이라든지 이런 사상들도 대승불교 안에서는 일부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딱 인도에서는 주목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대승불교 가운데도 주목받았던 어떤 사상의 분파가 중간사상과 유식사상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었어요 현학적인 이런 사상들이었어요 그러나 열애장 사상이 어떤 대승불교의 제3의 부파였거든요 분류였는데 인도에서는 중간과 유식만 이렇게 주목을 받았다가 이제 중국으로 불교가 넘어오면서 중국으로 불교가 넘어오면서 달마가 이제 딱 등장하게 되는 그 배경이 되는 때가 언제냐면 중국에서 막 대승소승의 경전 논설을 마구잡이로 이제 막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쪽 북쪽 할 것 없이 우리 위진 남북조라고 불리는 막 그 시대에 이제 경전 번역 전역의 시대라고 해서 경전 번역들이 막 일어나고 뭐 뭐 불도징이니 안세고니 지루가참 또 그중에도 가장 유명한 어떤 그 인물이 우리 금강경을 번역한 구마라집 같은 이런 분들이 아주 위대했던 사람이라고 하죠 이제 구자국이라고 해서 그 서역에 이제 지역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구마라집이라는 스님은 인도도 가서 공부하고 돌아왔고 그 불교를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저기 전진왕 부견 우리 고구려의 불교를 전례했던 그 왕이 구마라집 스님을 모셔오고 싶어서 모셔려고 했더니 안 내주는 거죠 그곳에서 그래가지고 심지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스님 한 분을 모셔오려고 전쟁을 일으키기까지 했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 전쟁을 해서 이 여광이라는 사람이 구마라집 스님을 딱 모시는데 이 전진이 망한 거예요 왕이 죽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후진이라고 또 세워졌는데 그 후진에서 또 이제 이분을 모시고 싶었는데 이 여광이라는 사람이 후량인가를 또 나라를 또 세워서 구마라집을 모시고 있었어요 또 달라니까 또 안 준 거예요 이 양반은 후량을 세운 사람은 여광은 불교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마라집을 아주 하대하고 막 그냥 이랬단 말이에요 구마라집은 사실은 왕손이거든요 왕의 왕자였단 말이죠 구부야국에서는 근데도 막 그냥 아주 천민처럼 그렇게 살게 하고 아주 혹독하게 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 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구마라집 스님을 후진에서 모셔갈 정도로 두 번이나 스님을 모셔 가려고 전쟁을 일으켰을 정도의 스님인데 그 스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강경이니 이런 대부분의 지금 알고 있는 많은 경전들이 그 스님이 번역한 거거든요 그렇게 불교 경전들이 대수승의 불교 경전들이 막 번역이 되어가지고 중국 전역에 이제 불교가 막 싹트기 시작하던 그런 때예요 그러고서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남쪽에는 이제 뭐 우리가 송제 양진 남조 쪽에는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제 그 가운데 양나라 양나라일 때 남조가 낭나라일 때 달마가 이제 두 가지 서류 있어요 남인도 향지국 세 번째 왕자였는데 이제 출가를 하게 돼서 나중에 양나라로 왔다 이런 서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서역 출신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왔을 그 당시가 이제 남조 북조 할 것 없이 불교가 상당히 이제 막 융성하고 토대가 아주 바르게 잡히고 있던 이제 그런 시대에 이제 달마가 탁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온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건너오면서 달마가 이제 선을 중국에서 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가지는 어떤 가치랄까 이것이 뭐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적인 분위기에서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법은 다르지 않아요 법은 하나예요 법은 둘로 나뉠 수가 없는데 법을 가리키는 방편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우리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는 막 무대법으로 외우고 막 그냥 무조건 그것만 공부한 줄 알았잖아요 요즘에 막 이렇게 영어 교재나 영어 교수법이나 이런 거 보면 제가 막 깜짝 깜짝 놀랄 정도로 야 이런 교수법이 옛날에 있었으면 내가 영어 엄청 잘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교수법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걸 느껴요 뭐 수학이면 다른 것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선불교도 저는 옛날에 선불교를 처음 공부할 땐요 그냥 큰 스님들이 주장자 한번 쿵쿵 때리면서 이게 법이다 알겠느냐 그게 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접근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교수법이 교수법에는 발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방편은 발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법은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인데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법을 어떻게 표현할 것에 대한 문제 어떤 방편으로 쉽게 지금의 사람들에게 지금의 사람들의 어떤 근기에 따라 지금의 사람들의 어떤 사고 방식에 따라 지금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변화, 발전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발전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인도적인 분위기에서는 다른 방편은 다 쓸 수 있었어요 중간 사상, 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 유식 사상, 마음이 이 세상 전체가 만법이 유식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다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도적인 바탕에서는 딱 하나 방편을 쓸 수 없는 방편이 열애장 사상 같은, 불성 사상 같은 왜? 열애장, 불성 이걸 강조해버리면 인도에서는 바로 인도 대중들은 어떻게 오해해요? 아트만 사상과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이거 아트만 사상이네 이거 힌두교랑 다르지 않네 불교가 힌두교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나중에 힌두교에서 힌두교의 여덟 번째 신인가를 석가모니로 편입을 시키면서 인도 사람들은 불교하면 그냥 힌두교의 아류인 줄 알아요 불교가 힌두교인 줄 알아요 똑같은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는 이 불성이나 열애장이라는 어떤 이런 방식으로 법을 표현하는 방편이 허용되지 않던 토대였단 말이에요 안턴 문화적인 토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쉽게 말하면 법을 드러낼 때 이거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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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가지고 아닌 거를 싹 빼는 걸 통해 결국에는 이것이 딱 드러나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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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만 하면 계속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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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한도 끝없이 빼야 되고 빼야 되고 근데 뭔가 하나를 이렇게 탁 줄 게 없잖아요 아니다고만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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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쉽게 말해요 목표의식이 조금 선명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은 목표를 딱 정해놓는단 말이에요 불성 견성 성품을 확인해라 먼저 이렇게 방편을 딱 쓴단 말이에요 이게 대승불교에서 법화경에 보면 화성의 비유라고 해서 화성의 비유 화성이라는 거는 진짜 성이 아니라 가짜 성인데 이 사람 대중들을 이끌고 부처의 세계로 가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중생들을 데리고 부처의 세계로 한참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이 대중들이 너무 지쳐있어요 너무 힘들어해요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부처님 세계로 갈 수 있느냐 도대체 얼마나 더 공부해야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지쳐서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그냥 세상 편하게 살란다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혜를 써서 방편을 써서 부처님의 자리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더 가야 되지만 너무 지쳐있는 사람들을 잠시 위로해 주기 위해서 화성 가짜로 성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좀 편안하게 푹 쉴 수 있도록 안심할 수 있도록 좀 맛있는 것도 주고 푹 잠도 자고 편안하게 다 왔다 하는 느낌을 주게 하기 위해서 화성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아 여기 다 왔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도하고 안심해서 되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그곳에서 푹 쉰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한동안 푹 쉬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힘도 나고 이제 다시 걸을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화성을 싹 없애가지고 이것도 실제가 아니다 이게 진짜 도착한 게 아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조금만 다면 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평탄한 길이다 어렵지 않다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면 다 왔습니다 이제 힘내서 다시 갑시다 하니까 사람들이 으쌰시 하면서 갑시다 해가지고 가기가 쉬웠단 말이죠 없는 화성을 임시로 방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게 실제가 있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임시로 만든 게 화성에 비유예요 그것처럼 선불교에서는 인도에서는 할 수 없었지만 중국의 토양에는 아트만인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중국은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해도 오해의 소질이 없었단 말이에요 인도와 달라서 중국은 인도와 중국 사이에 히말라야가 가로질러 있어서 서로 교통이 없었단 말이에요 문화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런 방편이 써먹기 좋았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토양 자체가 그래서 성품이라는 자성이라는 본래 면목이라는 주인공이라는 불성이라는 열애장이라는 이 방편을 화성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불교에서는 불성을 깨달아라 견성해라 하는데 그 견성이라는 성품 깨닫는 불성 주인공 본래 면목이라는 게 진짜 있어서 깨달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부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중간에 소가 있지만 나중에 소가 사라지잖아요 소도 본래 없는데 화성으로 임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견성을 하고 나면 공부가 공부의 경계가 확 달라진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맹탕 중생인 사람이 그냥 공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단편적으로 명상하고 이빠사나하고 명상센터 가서 죽도록 갈고닦는 수행하는 사람들 보세요 20년 30년 40년을 공부해도 진척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딜레마라 그래요 제가 명상하는 스승들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분들의 딜레마가 그거예요 스승들도 스승들조차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어떤 산매를 증득한 정도 3개의 4선정 무색게 4선정 8정하는 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선정을 내가 채득한 정도 그것도 대단하죠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선정만 채득하더라도 하늘 세계의 어떤 의식 수준이랄까 아주 높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가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쉽게 말하면 하느님의 의식 같은 것을 한 번 딱 체험해 봤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던 의식 수준을 내가 딱 맛보았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것만으로도 공부할 원동력은 충분하죠 그러나 그것은 부처님께서 4선 8정 할 때 최고 단계 8선정의 7번째, 8번째 비상, 비비상, 처정 무소유처, 정이라는 최고 단계의 선정을 딱 출가하자마자 알라라 카라마 우타카라마부타를 만나서 그 선정을 얻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완전한 진리는 아니다 이것도 위대한 진리이긴 하나 최상의 깨달음은 아니구나 선정이 들었을 때만 편안하지 선정에서 나오면 그냥 똑같이 이렇게 깨진단 말이죠 이거는 진정한 깨달음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로 그만뒀다 보니까 부처님은 인류 역사상 너무 위대한 탁월한 지혜를 본래 어느 정도 구족했던 분인 게 확실해요 그 왠지 아세요? 부처님이 출가하자마자 알라라 카라마를 만나서 무소유처정을 비상, 비비상처정을 또 오따카라마부타를 만나서 무소유처정을 곧바로 증득하거든요 그렇게 놀랍게 빠르게 이 선정을 증득하는 것이 첫째 놀라운 명상가죠 근데 더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인류의 수많은 영성의 스승들이 명상의 스승들, 요가의 스승들이 전부 다 그 선정을 맛보고서는 충격적으로 고요함과 위대함 그 선정의 신비체험 선정체험에 그 달콤함에 녹아들어서 거기서 빠져나올 줄 몰랐어요 대부분의 선정의 스승들은 이것이 깨달음이구나 이것이 최고구나 그것을 최고로 삼았어요 그것만 해도 위대했죠 당연히 그러니까 거거를 이게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채고는 딱 등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지금까지 명상을 가르치는 수많은 명상단체 가보세요 우리 명상단체 최고의 스승은 대단합니다 어떻게 대단하세요 물어보면 아 난 내가 직접 봤어요 우리 스승님은 한 번 선정에 들어가면 한 이틀, 삼일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딱 앉아있는다 심지어 어떤 명상단체 스승은 한 일주일 가까이 최고 기록을 세운 건 일주일 가까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딱 계신 적도 있다 또 어떤 분은 숨이 끊어진다 그러니까 때로는 인도에 어떤 누가 평생을 먹지 않고 살았다니 마시지 않고 살았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가 되는 이유들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수많은 명상단체에서는 그걸 추구하죠 선정산매 그런데 부처님이 정말 위대한 스승이라는 깨닫기 전부터 타고난 정말 스승의 기질이 있었던 분이 확실한 게 그 위대한 칠선정, 팔선정이라고 하는 남들은 그것만 근처만 가도 거기서 만족하면서 지금도 선정을 체험한 사람들의 어찌 보면 좀 단점은 뭐냐면 중생들은 체험해보지 못한 선정을 나는 체험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체험 못해봤지 여기 근처도 못 왔지 난 여기까지 갔어 그런데 팔선정이라고 하니까 그 가운데 또 그 밑에 있는 선정의 스승들 가운데도 저 밑에 있는 스승들이 있어요 이제 1단, 2단 예를 들어 뭐 그런 단체도 있죠 태권도 띄주듯이 99, 8급, 7급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1단, 2단, 3단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등급을 나누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선정도 선정 체험에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새끼 선정, 무색해 선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무색해 선정을 증득한 사람 7선정, 8선정을 증득한 사람이 봤을 때 새끼 선정 1, 2, 3, 4선정을 증득한 사람은 아주 애기같이 느껴지는 거죠 야 너 고작 그 정도 선정을 했느냐 근데 본인은 중생들에 비하면 대단한 거예요 나는 엄청난 스승이에요 근데 더 위대한 선정을 체험한 사람들 앞에 가면 나는 깨경이에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선정의 스승들끼리 어떤 이렇게 줄 세우기 내지는 누가 더 높은 선정을 체험했느냐 그리고 너는 체험했느냐 나는 못했지 나는 했다 선정 체험을 얼만큼 했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도력 싸움 같은 도력을 판가름하는 어떤 그런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게 부처님 당시부터 해서 지금까지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명상단체가 다 그런 거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명상 스승들 제자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는 부타의 제자잖아요 부타의 제자 석선배의 제자란 말이에요 근데 석가무리 부처님은 우리의 이 뛰어난 스승은 당신이 7선정 8선정이라는 가장 위대하고 달콤한 그 선정선배를 체험해 보고 나서도 곧바로 알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대번에 알았단 말이에요 대번에 그러고 딱 버렸단 말이에요 선정주의를 바로 버렸단 말이에요 선정을 통해 가지고 명상 들어가는 걸 싹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게 점수적인 방법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왜 위대한 점이냐면요 그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선정을 체험한 사람은 대단한데 체험 못한 사람은 중생인 거예요 체험한 사람과 안한 사람이 둘로 나뉘어요 계급이 나뉜단 말이에요 선정을 체험한 사람들끼리도 계급이 나뉘어요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간다 보면 그 선정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유무 가지고 계급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많아요 선생님들 중에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거 체험 안 했다 그러면은 아주 막 이렇게 참 멀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신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부처님의 본데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대단하죠 위대하고 그걸 통해 공부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가는 더 쉬운 어떤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당연히 당연히 그 또한 아주 좋은 공부의 길은 될 수는 있지만 방편은 될 수 있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선정주의를 탁 포기했단 말이죠 포기하고 결국에는 중도 선정주의도 아니고 고행주의도 아닌 중도를 통해 깨달으신 거예요 근데 그 중도를 통해 깨달으신 새벽별을 보자마자 문득 깨달았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갈고 닦다가 깨달은 게 아니고 고행 6년하다 못 깨달았어요 6년 갈고 닦다 못 깨달았어요 선정주의 최상까지 갔지만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인도에서 유행하는 방식 다 써봤단 말이에요 선정주의 써봤는데 최고까지 갔는데 못 깨달았고 고행주의 6년 동안 죽도록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도의 수많은 고행주의자들 가운데 나같이 심한 고행주의를 끝까지 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을 정도로 안 드셨으니까 하루에 쌀 몇 털 드셨을 정도니까 최고의 고행을 나같이 갈고 닦는 걸 많이 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깨달음을 주지 못한다 그 당시에는 선정주의 고행주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쾌락주의에 물들런지 그런데 그것들이 어떤 것도 깨달음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걸 아셨어요 그게 깨달음을 가져다 주는 거였으면 뭐겠습니까? 그거는 계급이 있는 거예요 계급이 있는 거 즉 선정을 많이 닦은 사람은 깨닫고 많이 못 닦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고행을 많이 닦은 사람은 깨닫고 고행을 많이 못 닦은 사람은 못 깨닫는 거죠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나가리예요 나가리 이거 공부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고행주의 해보셨어요? 엄청나게 닦아보셨어요? 하다못해 삼천배 밥 먹듯이 해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루에 만배를 백일 기도를 한다 그래요 하루에 열일곱 시간씩 절하면서 하루에 만배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불교가 고행주의라면 그 만배나 하루에 삼천배를 막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괴감을 느껴야 돼요 비참함을 느껴야 돼요 나는 수행자도 아니구나 딱 좌선하러 앉아가지고 열 시간 앉아보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부끄러워야 되죠 나는 왜 그것도 못하지? 제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불교가 고행주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방편이 때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방편의 효용가치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본질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백일 기도 많이 하면 위대한 훌륭한 신자 같고 백일 기도 안 하면 아닌 것 같고 신무장구 대단하니 매일 백팔독을 백일 기도를 몇 번을 하면 훌륭한 것 같고 아니면 못한 것 같고 금강경 독승을 하루에 7톡씩 3시간 반을 앉아가지고 호기 합장을 하고 엉덩이 땅에 붙이지도 않고 다리 아파 죽겠는데 그러고 3시간 반을 그냥 7톡을 딱 하면 대단한 수행자인 것 같고 못하면 그러지 못한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 10년 20년 전에 다들 어땠어요 틈만 나면 저 산사에 기도하는 도량 가가지고 밤새 철회장진하는 거 많이 하면 내가 대단한 수행자가 된 것 같고 선방에 도장 많이 찍고 오래 앉아있으면 대단한 수행자가 된 것 같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았잖아요 그건 그냥 방편의 효용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걸 부처님이 깨달은 게 고행주의는 아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고행주의로 수행하는 건 진짜 수행 아니에요 근데 우린 고행주의가 최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죠 열심히 갈고 닦아서 깨닫는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갈고 닦는 걸 잘하는 사람은 대단한 수행자 못하는 사람은 별보리 없는 수행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참선 열심히 해가지고 오래 앉아있어가지고 선정 체험을 높은 곳까지 많이 가면 위대한 수행자 그거 가보지 못하면 별보리 없는 수행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불자들 사이에 계급이 나뉘었단 말이에요 계층이 나뉘었단 말이에요 위대한 큰 스님과 그렇지 못한 스님 위대한 불자와 그렇지 못한 불자 수행을 잘하는 불자와 못하는 불자가 둘로 나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고 살았잖아요 스님들도 더 훌륭한 스님들 보면 부러워하고 제가 다들 당신들끼리도 훌륭한 수행을 하는 불자들은 다 대단하고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본질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고행주의 중도라는 게 뭐가 중도예요 부처님은 중도로 깨달았어요 고행주의를 깨달은 것도 아니고 선정주의를 깨달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쾌락주의로 깨달은 건 더욱더 아니고 중도로 깨달은 말이에요 중도는 뭐예요? 계급이 없는 거예요 불의 중도라는 말이 붙잖아요 항상 수식이 불의 중도 둘이 아니다 깨달지 못한 자가 깨달은 자가 둘이 아니다 번뇌직 보리다 그게 대승불교잖아요 중생직 부처다 보리 열반이 둘이 아니다 수행 안 한 사람과 수행한 사람이 다르지 않다 수행 못 한 사람과 수행 잘하는 사람이 다르지 않다 그거예요 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지없이 부처란 말이에요 물론 그거는 방편의 중생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죠 우리는 중생이지 부처가 아니죠 지금 현재는 방편으로 말하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법의 자리에서 말하면 100% 부처라니까요 지금 왜 이게 이걸 쉽게 말해 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말이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를 부처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따진단 말이에요 이 부처가 뭔지 모르니까 지금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부사님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부처가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부처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부처가 아니면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듣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고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왔잖아요 부처가 아니면 걸어올 수 없다니까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절에 올 때 내가 했습니까? 내가 오른손 올려 왼발 나가 이러면서 절에 왔습니까? 그냥 나는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도 제 몸이 알아서 여기까지 도착시킨단 말이에요 소화 알아서 시킨단 말이에요 나이 드는 거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게 저절로 밥 먹을 때 내가 먹죠 하지만 난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나 보니까 밥 다 먹고 있어요 김치를 먹어서 조금 매우면 저절로 물에 손이 가고 밍밍하면 저절로 또 느끼한 것도 먹게 되고 느끼한 걸 먹으면 또 매콤한 것도 먹고 싶고 저절로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거기 나라는 게 개입되지 않아요 법이 한단 말이에요 법이 자기가 부처라는 게 100% 증명되고 있다니까요 매 순간 그러니까 내가 100% 지금 부처를 증명하지 않고 있으면 아직은 못 깨달았어라는 말이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부처는 부처만 보이고 중생는 중생만 보인다는 게 딱 맞다니까요 명백한 부처니까 부처라고 하는 거지 부처 아닌데 그냥 억지로 부처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명백한 부처니까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업무는 자기가 부처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분별에 가로막혀서 이게 색안경의 안경을 빨간색 안경을 이렇게 끼고 있으면 보이는 게 다 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있는 그대로 못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별의 필터 색안경에 가로막혀서 내가 누군지를 못 보니까 중생이라고 착각하는 거일 뿐이에요 착각한다고 해서 내가 부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죽했으면 대성불교 경전에 법화경에서 그 뭐 저 저 집 나간 아들의 비유가 있잖아요 아들이 어릴 때 잊어버렸는데 40년 만에 나타났어요 집 앞에서 이렇게 거지가 이 집을 이렇게 기웃거리고 쳐다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저 거지가 내 아들이에요 쫓아가서 아들한테 너가 내 아들이다 했더니 아들이 막 기절을 하면서 나를 죽이려는 줄 알고 무서워가지고 내가 그럴 리가 있냐 내가 어떻게 이런 큰 집 아들일 리가 있냐 하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부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주인이 부처님이 중생에게 너가 부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어리석은 중생들은 오히려 부처를 욕하면서 나를 어떻게 사기실라나 보다 내가 어떻게 부처냐 난 부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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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방편으로 알았다 너 부처 아니다 너 거지다 그래 너는 네 수준에 맞는 거 해라 거지니까 내가 월급 줄 테니까 와서 똥 채워라 그러니까 신나하는 거예요 이 거지가 자기가 주인이라니까 그건 싫다해 싫다고 하고 도망치고 그래 알았어 그럼 네 거지 해 똥 치워라니까 막 신나하는 거예요 월급 주고 똥 칠하니까 그게 내 일인 줄 알고 나는 거지예요 나는 부처가 아니에요 나는 거지에 걸맞는 일이 나는 더 좋아요 그러면서 똥 치우는 일을 신나한다니까요 우리 중생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설법을 할 때도 제가 부처라는 얘기를 하고 났더니 누가 그러더라는 거죠 어떻게 부처라고 할 수 있느냐 말이지 어떻게 부처냐 그렇게 얘기하면 쓰냐 말이지 중생이니까 열심히 갈고 닦아서 부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부처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중생이라고 얘기해야 기분 좋아하지 그래서 그래 중생이니까 중생으로 사세요 똥이나 치우세요 그 똥 치우라는 게 뭔지 아세요 분별의 똥을 치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30년을 분별의 똥을 치운다고 그래요 30년 동안 똥 치우는 일을 지켰다 그래요 분별이 똥이란 말이에요 분별이 자기 망상 분별이 그 똥을 30년을 치워야 돼요 그러고 나서 30년을 치우고 나니까 이제 나라의 왕과 부호들 다 불러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다 불러서 선언을 해요 사실은 이 아이가 내 아들이다 그때 되니까 이 아이도 40년을 30년을 똥을 치우면서 거기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믿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주인이구나 그제서야 믿는단 말이에요 이거 30년을 해야 된다고 나오니까 여러분이 안 믿어지는 것도 당연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점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점수 같은 점차적으로 깨닫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점수가 아니에요 왜 자기가 본래 부쳤는데 본래 부쳐라는 걸 확인하는 건 어떻게 확인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지금 서울 내가 한생강 망상이 생겨가지고 여기 서울에 살고 있는데 한생강 누가 와서 그래요 야 샹그릴라 같은 도시가 있다더라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막 대단한 이런 도시라더라 정말 행복하고 뭔가 사랑이 꼽히는 도시고 뭔가 기가 막힌 이런 도시가 있다더라 갑자기 한생강 생겨가지고 내가 서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막 서울 가고 싶다고 막 길을 쓰고 길을 쓰고 서울 가려고 노력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서울 도착하는데 점수적인 노력이 필요하던가요 문득 어 여기가 서울이었다고? 아 그냥 여기가 서울이란 말이야? 여기가 서울이라니까 그럼 문득 여기가 서울이구나 하고 확 믿어버리면 여기가 서울인 거를 그냥 아는데 뭔 시간이 필요해요 확인하면 끝이죠 여러분 서울이라는 말이 불교 용어예요 용어라기보다는 인도에 슈라바스티라는 부처님이 자주 가서 법을 설하셨던 동네가 있어요 수도가 슈라바스티 슈라바스티가 신라의 설아벌이 됐어요 슈라바스티를 따와가지고 신라를 불국토 신라는 아주 불국토가 있는 곳이라고 배워가지고 부처님 슈라바스티를 따와가지고 설아벌 설아벌 이렇게 옮겼거든요 설아벌이 나중에 이렇게 또 바뀌어가지고 수도 설아벌 설아벌 이렇게 서울로 됐다고 그래요 인연 있는 땅이거든요 여기가 내가 여기가 서울이었구나를 문득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법은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계단 단계가 없습니다 계급이 없습니다 계급에 빠지지 마느냐는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요 더 높고 더 낮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여러분이 스승을 찾아갈 때 높낮이 게임하는 스승은 찾아가면 안 돼요 나는 안 돼 너희는 모르지 스승은 아는데 제자는 모르는 뭔가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닮아 불식 닮아에게 닮아가 그래요 양무지한테 넌 누구냐 모릅니다 이래요 닮아 불식 모른다 닮아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깨닫고 나면 모른다라는 사실을 확연하게 깨닫는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부처와 중생이 똑같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아서 똑같은 거예요 그냥 뭐 이치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근데 이 사퇴 사이비의 대표가 뭐예요 사이비를 딱 볼 수 있는 확실한 게 뭐냐면 나는 위대한 스승이야 너희들은 나에게서 배워야 돼 나만 위대한 스승이야 딴 데 가면 안 돼 여기로 와야 돼 나만 스승이야 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스승이라는 얘기 절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급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 공부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모든 상을 다 깨버리는 공부라니까요 여기 어떤 상 모양 어떤 계층 이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게 진짜 공부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제 딱 깨닫고 나면 뭘 깨닫느냐 아 내가 나는 선정 체험을 팔선정을 채득했기 때문에 나는 위대해졌구나 이게 아니라 어제까지는 선정 체험을 못했는데 오늘 체험했으니까 난 위대해졌어 그건 위대함이 아니에요 그건 없던 걸 만들었잖아요 없던 걸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부는 여러분들이 깨달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선정은 어제 모르던 걸 내가 오늘 깨달았네 오늘 체득했네 그러니까 내가 선정을 체험했다 내가 스승이 됐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어제는 모르는 걸 오늘 알았으니까 그런데 이 깨달음이라는 건 견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깨닫고 보면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너무 위대한데 너무 평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확인했는데 모두가 다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100% 차별 없이 다 쓰고 있는 거예요 평등하게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어제 없던 걸 지금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뭐지? 고작 이거라고? 늘 쓰던 거 지금 확인한 것뿐이에요 그냥 그러면서 의심이 들어요 이게 맞나? 그러면서 법문 듣다 말고 옆에 사람들을 자꾸 쳐다보게 된다 그래요 이거 너무 쉬운 건데 이걸 모를 수가 있나? 내가 아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이 사람들을 지금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이거 알고 있겠지 다 진짜 모르나? 이거 어떻게 모를 수 있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응애응애 할 때도 있었구나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생겨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어요 생겨난 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것도 생겨난 건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법은 생겨난 바가 불생불멸이란 말이에요 생겨난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사라질 수가 없어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거는 버려질 수 없으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니까 그냥 금강과도 같다 그러잖아요 허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생겼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정체험을 얻거나 어떤 신비적인 능력이 생기면요 그 능력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체험이라는 어떤 감동은 사라지죠 또 옛날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 이런 사람이셨어요 그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문득 어느 날 갑자기 전생을 숙명통이 열렸어요 전생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전생이 막 한 생, 두 생, 세 생 보이기 시작하더니 남의 전생까지 막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사람 전생 보여주고 막 이런 얘기를 신나게 한동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꽤 오랜 시간 지나고 나서 만났더니 요즘도 전생 얘기 하나요? 그랬더니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욕먹는다고 전생은 무슨 전생이냐? 내가 그런 적이 있었냐고 우스개로 그러더란 말이죠 또 어떤 분은 인류 역사상도 몇몇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랬는데 실제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 아 이름 뭐더라? 한 번 보면 잊지 않는 지식을 딱 얻게 되는 불막염지 인류 역사상 몇몇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어떤 스님 중에도 불막염지를 얻어가지고 뭔가 많은 기여를 했던 분도 계세요 한 번 보면 잊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지혜가 딱 생긴 근데 그런 지혜가 딱 생기고 나면 남들은 신기하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한 번 딱 봤는데 그거를 막 바로 다 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사라진단 말이에요 반드시 사라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진귀한 남들에게 없는 거 나에게 막 신기하게 생긴 것은 막 신통이 생겼다 그 신통 사라진단 말이에요 귀한 게 아니에요 막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귀신이 보인다 영가가 보인다 영가가 보인다 그럼 사라진단 말이에요 보이는 게 병이겠어요 안 보이는 게 병 이거 보이는 게 비정상 아닐까요 왜 이 세상은요 원래 가치가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다수가 정상인 거예요 소수가 비정상인 거예요 원래 왜냐하면 원래는 정상도 없고 비정상도 없거든요 그냥 있는 이대로일 뿐이에요 근데 중생세관은 다수를 정상이라고 보고 소수를 비정상이라고 봐요 아니 고혈압 당뇨 이게 뭘로 봐요 어떤 특정지수 점수 정해놓고 그거보다 높으면 고혈압 당뇨 무슨 공황장애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수준 그 이상 가면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그 밑이면 공황장애 아닌 거예요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해도 그 지수 밑이면 아니라고 본단 말이에요 왜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귀신을 본다 안 보는 다수가 정상이지 귀신을 보는 게 비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하죠 또 그런 쪽에서는 뭐 영가를 보고 귀신을 보고 막 이런다라면 그 소수가 대단한 줄 안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걸 저 사람 아는구나 내가 못 보는 걸 저 사람은 보는구나 그걸 위대한 스승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신통 자제한 사람을 좋아하고 신통을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위대한 스승은 그런 신통 나한테 없는 걸 갖춘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왔다 가는 거니까 반드시 생겨난 게 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신통 자제함을 부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낙오죽는 걸 해결이 됐습니까 생사 문제 해결했습니까 생사 문제 해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 점을 기가 막히게 봐도 자기 미래를 몰라요 이게 뭐 우스개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게 뭐 뭐랄까 이게 뭐 사주 한상 명리학 이런 거에 대해 아주 도같은 분이 계셨어요 어른이 계셨는데 그분은 탁 보면 그냥 아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 사람은 사주학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데리고 있으면 안 될 사람이라 그래서 몇 번 사람들이 이 사람을 천걸 했는데 노 노 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쪽에서 어찌어찌 이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어찌어찌 해서 이름을 바꾸게 됐는데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 보니까 어찌어찌 하다가 또 그냥 이렇게 당신하고 같이 지내게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그때 그렇게 같이 안 살려고 길을 썼던 사람이 지금 나랑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 사주팔자 명리학 그런 것도 인연을 빗겨나갈 수는 없구나 내가 아무리 이 사람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해도 인연인 사람은 만나게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사주팔자 화내봐야 소용없구나 이거 사주팔자 아무리 밝아봐야 부처님 인연법을 어찌할 수 없구나 이 얘기를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안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뭐 내가 내가 50에 죽겠지 하는 걸 안다고 해서 안 죽겠어요 저게 차라리 모르다 죽는 게 속 편하지 알면 얼마나 더 아는 게 좋으시겠어요 내년에 죽는다 싶으면 모르고 있다 죽는 게 속 편하지 내년에 죽는다고 알고 있으면 지금부터 계속 죽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죠 내년에 죽을 텐데 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모르는 게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갈고 닦아가지고 생겨난 재능 그거는 사라져요 사라져요 위대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특출난 재능일 뿐이지 뭐 그것도 나름대로 뭐 다양성을 갖춘 세상이니까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죠 인정하는데 그걸 법이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도라고는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교에 대한 아주 잘못된 상식 법상 법에 대한 삿된 상식 하나를 딱 깨고 가야 돼요 우리 옛날에 우리 옛날에 도인하면 뭘 도인이라 그랬어요 척보만 아는 걸 도인이라 했단 말이에요 운명을 알고 이걸 도인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대하게 쳤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런 장사 했습니까 왕들 보고서 뭐 미래를 점쳐주고 뭐 이러면서 뭐 어떻게 그런 거 가지고 자신의 위대함을 뽐내고 막 이러려고 했냔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제가 군생활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군 법사로 군생으로 오래 있었어요 제가 좀 뭐 어떤 일이 많았냐면요 계급 높으신 분들도 뭐를 대단하게 치느냐 뭐 약간 도술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을 위대하게 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어느 날인가 우리 부대에 와가지고 부대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사주 명리 팔자 무슨 뭐 풍수 이런 걸 잘 보는 사람이 왔어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그 높은 지휘관한테 아 뭐 책상을 이렇게 바꾸고 집은 이렇게 바꾸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 몇 가지 얘기해 줬고 그렇게 하면은 딱 증급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바로 바꾸더라고요 한방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뭐 이래저래 물어보길래 굳이 난 그런 얘기를 굳이 뭐 그 옳다 그러니 이런 얘기는 굳이 하진 않지만 그냥 물어보길래 물어보길래 그냥 제 견해를 얘기를 해줬죠 그런 거에 막 끄달려가고 그러는 게 불교의 핵심이 아니다 하고 설명해 줬더니 아이 스님 그러지 말고 스님 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음에 어디로 가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걸 모를 뿐 아니라 당신이 계급이 언제까지 올라갈지 어느 자리까지 갈지 제거 어쩌합니까 내 인생도 모르는 판에 전 그런 걸 모릅니다 그러고 뭐 어느 풍수로 가야지만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거 더 모른다 난 그런 거 모른다 그건 법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오케이 뭣도 모르는 중이구나 양반은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냥 그냥 그렇게 돼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더라고요 좀 아는 척하는 소리를 하면 먹힌다니까요 여리석은 중생들이 그리고 그 이게 스님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그런 걸 하는 약간 도인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도인 같은 흉내를 내는 사람을 만나서 제가 얘기를 나눠봤더니 저한테 아 이거 천균 사람 안되는데 이러면서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에이 스님 저도 뭐 알아요 아는 척하는 거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요 왜 아는 척을 할까요 그 아는 척을 해야 사람들이 나한테 확 굴복하니까 재밌으니까 이 중생들 데리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게 재밌으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회장님 대기업 회장 무슨 정치인 교수 이런 분들은 안 그럴까요 똑같거나 더 해요 그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뭔가 도인 같은 사람이 탁 나타나가지고 당신 이렇게 하면 그 다음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주면 그 사람을 도인이라 생각하면 쫓아가지 않을까요 그걸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런 사람들의 그런 중생들의 그 두려움을 조장하고 그 두려움을 이용해 먹는 삿된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삿된 사람들의 부류들이 인류 역사에서 상당히 오래된 직업이에요 그런 직업이 그들은 그들끼리 내려오는 그 전수 받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걸 두려움을 조장해서 중생들의 중생들의 두려움을 조장해서 역으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지 그 방법 쓰면은 훨씬 돈 벌기도 쉽고 구름대처럼 사람들 몰려오게 하기도 쉬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들어서 알아요 들어서 이렇게 참 진짜 이렇게 당할 수가 있구나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직간접적으로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봐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는 걸로 엄청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제가 이런 말을 장황하게 한 이유는 그분들과 제가 등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거대로 사회의 다양성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냥 문화로 써 그냥 재미삼아 예를 들어 여러분 그냥 재미삼아 어디 가서 점을 본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냥 뭐 그런 분들도 또 삶의 다양성의 일환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법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적어도 법을 공부하려면 법에 대한 안목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법은 아니다 어쨌든 그것은 공부는 아니다 말이죠 진짜 진리 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과 딱 단절할 수 있어야 돼요 용기 있게 그래야만 이 공부길에 들어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스님들이 옛날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도인들이 막 도인 같은 걸 도인이라래요? 원여스님처럼 시장에 다니면서 마컬린잔을 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중생들과 같이 연불해 가면서 노래 부르면서 표지박을 두드리면서 그들과 함께 함께하는 그리고 옛날 큰 스님들 어떻다고 그래요? 갓난 애기 같다고 그러잖아요 애기 같다고 본인이 화낼 때는 확 바로 화도 냈다가 깔깔깔 웃기도 하다가 그냥 순수한 천지난만한 애기 같은 면모가 오히려 있다는 이런 얘기도 하죠 오히려 우리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란 말이죠 그냥 평범하단 말이에요 평범하다 그래서 진짜 돈은 어떤 게 도냐 이런 게 도예요 어떤 보살님이 자기 성품을 하긴 했어요 남편한테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공부를 좀 시키고 싶어서 당신 이런 이런 공부를 좀 해봐라 그런데 내 남편은 보살님을 아주 무시하는 무시하는 이런 남편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도 막 무시한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어디 있겠냐 뭐 그런 깨달음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하도 막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있다 진짜 있다 하니까 말이 되느냐 이러니까 내가 증명이다 내가 이걸 안다 이게 진짜 이게 있다 진짜니까 믿어봐라 했더니 그 남편이 진짜 당신이 깨달았어 이런 게 아니고 미쳤나 네가 깨달았으면 나는 부처다 이러면서 무시하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겉으로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서서히 이 공부를 몰래몰래 하더래요 본문을 듣더래요 왜 위의 교화라는 걸 본인도 알아요 이 아내가 언젠가부터 조금조금씩 달라지고 있구나 뭔가 모르게 내가 이렇게 무신하지만 뭔가 모르게 좀 다르다는 걸 자기는 살면 안단 말이에요 뭔지 모르게 안단 말이에요 달라지는 거 그걸 위의 교화라래요 내가 깨달았다 말 안 해도 뭔지 모르지만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아니까 여기 뭔가가 있겠지 하면서 조금조금씩 이 자리로 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 깨달음 공부라는 것은 오히려 욕먹기 쉽다니까요 왜 그렇게 특출날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상심이란 말이에요 평상심 그 자네징 자기 내면이 바뀌는 거지 겉에 드러난 모습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때가 다고 나도 똑같단 말이에요 한동안은 그런 측면도 있단 말이죠 내면은 완전히 뒤바뀐다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번 닮아 혈맹론은 정확히는 아직 모르겠지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시간이 쫓기듯이 저번에 6조 단경 강의를 마지막에 너무 시간이 쫓기듯이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막 그냥 시간이 쫓기듯이 책 읽듯이 이렇게 한 것 같아서 닮아 혈맹론은 그렇게 길지도 않을 뿐 아니라 좀 여유를 가지고 막 이렇게 언제까지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을 했고 이쪽 분들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편안하게 그동안 이런저런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든지 또 이 선에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그냥 뭐 진도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담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정리하고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렇게 고행주의를 통해서 많은 고행을 하면 그 결과 어떤 걸 깨달은다든지 선정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그 결과 무언가 어떤 것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무언가를 얻어서 깨달았다든지 그렇게 하는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 존재의 뭐랄까 근원의 위대성이랄까요 우리는 본래 위대했던 거예요 본래 깨어나 있던 것이고 본래 원망 구족한 존재였던 것이라는 놀라운 아름다움이고 감사함이고 얼마나 이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못났고 화도 잘 내고 돈도 없고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힘든 일도 자꾸 생기고 살아온 옛날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막 비웃기도 했었고 하는 일마다 잘 안되고 몸도 아프고 남들은 승승장구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뭐 자꾸 되는 일도 없고 저 사람은 뭐지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잘났고 능력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남들이 좋아할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저 사람처럼 나도 살아보고 싶었는데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안되잖아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났고 나는 그렇게 안 태어났는데 하면서 평생을 어쩌면 평생을 어쩌면 힘들고 막 좌절 절망 하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죽고 나면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저 사람들은 돈도 많고 부족함 없이 살고 능력도 있으니까 잘 살았고 승승장구하며 살다가 죽고 나서도 좋은 데 가겠지 나는 막 벌레 태어난 바탕이 이렇게 좀 못나게 태어났다 보니까 힘들게 살고 죽고 나도 또 별로 안 좋은 데 태어나겠지 그러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아마도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의 인생에 자신 만만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뭐 정치인들 뭐 정치 선거에 나가려고 하면 막 사돈의 팔툰까지 가죽까지 전생에를 탁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우리 마음으로 우리를 돌이켜보면 진짜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자신의 인생에 정말 양심적으로 살았고 정말 이터적으로 살았고 나는 정말 잘 살았어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이 있겠냔 말이죠 뭔지 모를 그 죄의식도 있어요 사람들은 또 누구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살았어도 나중에 또 못 살게 되면 어쩌지 두려움도 있고요 지금까지 항상 승승장구만 하고 잘 살았던 사람 조차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성공 사라지면 어쩌지 오히려 성공을 많이 하고 인기를 많이 얻은 사람일수록 여기서 떨어질까봐 더 큰 두려움에 시달린다고 하죠 이게 우리는 중생의 분별 망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두려움의 유전자 두려움의 DNA 같은 것들이 이게 딱 기본 장착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분별이라는 것은 곧 두려움이거든요 분별이라는 건 나와 남을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나와 세상을 둘로 나누고 아군과 적군을 나누고 이것과 저것을 나누어서 비교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와 상대가 둘로 나뉘어지면 항상 나는 상대와 비교 당해야 되고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애쓰고 노력해야만 하고 더 잘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여차 잘못하면 그들에게 당할 수도 있고 짓밟힐 수도 있고 또 내가 짓밟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들이 잘나가면 나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죠 예를 들어 집 없는 사람들은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갑자기 상대적 발탈감이 옥죄어온단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저 사람들은 그냥 집을 샀을 뿐이고 나는 그냥 전세를 살았을 뿐인데 저 사람은 갑자기 집값이 올랐다고 자랑을 하면 뭐지 난 잘못을 한 적도 없는데 난 월급 받으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뒤쳐지는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 하고 두려움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분별은 나누는 둘로 나누는 것은 반드시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둘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못 나면 나는 더 잘못되겠지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복을 많이 짓지 못하면 나는 죽고 나서 지옥 가겠지 다음 생에 윤회를 하더라도 안 좋은 곳에 태어나겠지 더 좋은 곳에 태어나야만 해 성공해야 돼 승리해야 해 밟고 일어서야 돼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나를 억제해온단 말이죠 뭔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해야만 하고 끊임없이 애써야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뭐 행위냐 존재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행위해야만 하지 뭔가 소유냐 존재냐 가져야만 하지 그냥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안심이 안되니까 이렇게 있으면 퇴보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쉬지 못하는 거죠 인생에서 계속 뭔가를 향해 계속 뭔가를 향해 달려나가야 될 것만 같고 달려가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뒤쳐질 것 같고 소외될 것 같고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거든요 누구나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본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성은 그렇게 둘로 나뉘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이법인 둘이 아닌 이 진실만이 나의 본래 면목이기 때문에 진짜 나의 본바탕은 그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이 없어요 아무리 달려가도 손오공이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부처님 손바닥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누구와 싸워 이기려고 해도 싸워 이기려는 대상이 나고 모두가 하나로 온전히 온통 한 마음이라면 오로지 마음 하나뿐이라면 죽고 사는 게 없어요 내가 있어야 내가 죽거나 내가 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의 마음 마음 위에 마음 위에서 나라는 망상이 일어나고 태어났다라는 망상이 일어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망상이 일어나고 나는 너와는 다른 존재라는 망상이 일어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한 생각이 일어날 뿐이거든요 이 텅 빈 봄바탕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런 무언가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지만 이 달마현맥론 첫 글자가 첫 마디가 달마현맥론의 첫 마디가 삼계 혼귀거든요 삼계가 혼란스럽게 일어난다 육개 새끼 못새끼 이 세상 온 우주 전체가 이 세상 온 우주 전체가 혼란스럽게 뒤섞여서 온갖 인연 따라 혼란스럽게 막 일어나는데 그게 동기일심이라 그래요 모두가 동일하게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왜 한마음에서 나왔으니까 전부의 본바탕의 한마음이에요 근데 분별을 쫓아가면 삼계가 막 혼란스럽게 혼돈에 이 무지막지한 세상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막 짓밟고 나를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 있는 것 같고 내가 남들과 실제 경쟁하는 것 같고 경쟁해서 지면 안 될 것 같고 두름에 떨만한 내가 있는 것 같고 나를 떨게 할 만한 누군가가 있는 것 같고 세상은 한마음이에요 한마음 온통 한마음뿐이래요 그러면 적이 없다면 나와 나뉠 상대가 없다면 주객이 따로 둘로 나뉘지 않는다면 뭘 두려워하겠어요 나를 공격할 누군가가 없는데요 나와 비교할 누군가가 없는데 온통 전부가 난데 온 우주 삼나 만상 3개가 전부 다 일심으로 돌아간다면 전부 다 일심인데 누가 나를 공격합니까 내가 어떻게 지옥을 가죠 지옥이 난데 내가 어디로 가고 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의 여고 열의는 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한 평화입니다 그 어떤 차별이나 분별이 없어요 완전 대평등이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와 상대가 있으면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온통 나뿐인데 나 하나뿐인데 삼계헌기이지만 동기 일심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일심으로 돌아간 오직 마음 하나뿐이다 한마음일 뿐이다 이게 지금 진짜 자기라고요 깨달음은 그렇게 되는 거겠죠 가 아니라 지금 나라고요 지금 나 여기 부처님이 딱 계신다면 우리들을 서로 볼 때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고 저 사람과 저 사람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부처님이 여기 다 계신다면 부처님의 눈에는 백 프로 다 부처에요 다 부처 완전히 백 프로 부처란 말이에요 백 프로 부처 자기가 부처인지를 모르는 부처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는 부처 근데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그 착각을 깨면 그게 곧장 부처에요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망상만 안 하면 부처지 그 분별만 없으면 그냥 바로 곧장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무분별지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무분별심이라고 하고 분별하지 않는 마음 그게 부처의 마음이에요 그게 반야 지혜고 그게 없느냐 백 프로 다 고족돼 있다 우리의 본 바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는 거지 아 본래 부처였구나 근데 몰랐구나 하는 거 그냥 문득 확인하면 확인하면 부처가 돼서 갑자기 내일부터는 필요한 게 그냥 갑자기 눈앞에 탁 다 나타날까요 그래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여전히 회사는 가야 되고 여전히 배는 고프단 말이에요 부처가 돼도 현실은 현실은 현실대로 이루어지고 법은 법대로 이법계와 사법계는 서로 낱낱이 건립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서로 다르지 않지만 그래서 이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희소식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이거 빼고 또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야 너가 이겼어 너가 승리했어 넌 이 세상에서 1등이야 너가 최고가 되었어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나를 선택했다면 언젠간 선택 못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 나를 선택했다는 건 나 아닌 사람은 선택 안 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좋은 소식이에요? 아 나는 선택됐구나가 아니라 본래 내가 하나님이구나 그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선택된 선민사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에게 선택된 민족 그게 어떻게 복음이겠어요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못한 자가 있다면 둘로 나뉘고 있다면 진짜 복음은 내가 바로 신이고 신성이고 영성 불성 본래 면목 자성 나의 본바탕이 완전 본바탕이 완전하다라는 완전성 근원의 완전성 본래 원망구족이라는 이게 지금 언뜻 듣기에는 형행사학적이고 그냥 말만 그런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종교에요 종교 그래서 믿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죽고 나서 심판받아서 지옥 갈지도 몰라 라는 가치관을 믿으며 살아왔다면 두렵겠죠? 내가 심판받아서 지옥 갈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과 함께 같은 영화를 만들어냈어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지옥 같은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지옥 갈 수 있다 아무리 잘해도 뭐 하나 여차 잘못한 게 하나 있으면 지옥 갈 수 있다 지옥 가는 건 너무 쉽지만 좋은 세계 가는 건 너무나도 어렵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법이 본래 이러하여서 법이 본래 이렇게 안심본문이라 나의 본질이 본래 이렇구나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안심스러워 안심하게 돼요 정말 너무 다행이다 그동안 나는 세상에서 너 잘못하면 나중에 지옥 가 이런 것만 배워왔는데 너 양심에 거리낀 일 했잖아 나중에 저 위에 계신 분이 모를 것 같아? 넌 나중에 지옥 가 지옥 안 가려면 와서 저 보시도 좀 많이 하고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가라고 이렇게 배우니까 그 조건쪽으로 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공략 세계를 천상 세계를 근데 보시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본래 부처라니까요 죄인도 부처에요 죄인도 나쁜 짓을 아무리 많이 한 사람도 본래 부처에요 억울하겠지만 착하게 산 사람은 억울하겠지만 그러나 본래 부처인 것은 변치 않아요 다만 현실은 달라요 현실은 인간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이 사법계라는 현실 세계는 인광보가 선인 선과 악인 악가가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나쁜 짓 한 거는 현실에서 과부를 받을 거예요 근데 출세관에는 그런 게 없어요 출세관에서는 그냥 무조건 다 본래 부처에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진리를 공부하는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푹 쉬어도 돼요 안심해도 돼요 아 부처님 말씀의 핵심은 잘못하면 좋은 데 가고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잘못해 착한 일만 해라 이런 조건적인 게 아니었구나 그거는 방편의 가르침이었구나 시론, 계론, 생천론화는 초보 단계의 가르침, 방편의 가르침이었어요 그거는 근데 본질의 가르침은 본래 괴로울 게 없다는 거예요 사성지 괴로움의 소멸 내가 분별 망상 때문에 괴로워했을 뿐이지 이것만 걷어내면 본래 부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는 부처라는 것도 없어요 편의상 괴로움에 상대해서 부처를 이름 지었을 뿐이에요 괴로운 사람은 중생 괴롭지 않은 사람은 부처 이렇게 이름은 지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빼면 괴로움이 없으면 그냥 그뿐이지 거기 무슨 부처가 있어요 병 걸린 사람의 목표는 뭐겠어요? 병을 나서면 병난 채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거 보면 됐잖아요 병난 채로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게 병자들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병 난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합니까? 병 난다고 해서 막 돈이 생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병이 낫는 게 목표였으니까 병 나면 끝이에요 그럼 건강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우리가 괴롭잖아요 괴로움 없으면 괴로움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게 부처예요 또 다른 행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괴로움 없이 사는 게 부처란 말이죠 이것은 어렵게 얻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본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깨달음에 성공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본래 내가 부처니까 본래 내가 온 자리가 이 자리니까 갈 자리도 이 자리란 말이에요 본래 부처에서 나왔으니까 부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절에 오자마자 하는 게 삼배 삼귀의 내가 왔던 본향인 삼귀의 세 가지 나의 본래로 돌아가겠다 이거잖아요 내가 본래 부처고 불법승삼보 세 가지 보배가 있단 말이에요 본래 부처 본래 법이 나에게 완전 구족되어 있고 본래 그 본래 부처와 본래법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게 승이에요 머리 깎은 게 스님이 아니고 내 마음에 그 본래의 불을 그리워하는 마음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게 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그리워서 지금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님이지 불법승삼보지 머리 깎은 사람만 스님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본래로 본래 나온 곳으로 돌아가는 게 이 공부예요 그러니까 본래 나온 자리가 완전하니까 우리는 지금도 안전해요 그런데 지금 안 안전하다라는 망상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뭐랄까 이렇게 비유하면 편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섯 살 여섯 살짜리 여섯 일곱 살짜리 유치원생 아들 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유치원생 여섯 살짜리 애가 어느 날 막 아침까지 행복했는데 어느 날 유치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막 갑자기 한 이틀 삼일째 밥도 안 먹고 너무 괴로워하면서 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고 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유치원 가기 싫다고 그러면서 막 그냥 괴로워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막 걱정스러워서 도대체 왜 그러냐 하고 막 심각해가지고 걱정스러워서 애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그 여섯 살짜리 애가 막 신세한 탄환하면서 막 괴로워 죽겠습니다 어머니 왜 괴롭냐 그랬더니 제가 좋아하는 애가 생겼는데 그래서 그 애한테 고백을 해서 새우깡 하나 갖다 주면서 사탕 하나 갖다 주면서 고백을 했는데 내가 고백할 때 옆에 있는 다른 애가 와서 고백을 했는데 얘가 내 사탕을 안 받고 개사탕을 받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면서 괴로워 막 괴롭다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괴로워해요 그럼 뭐 엄마가 보기엔 어떠겠어요 웃기죠 이게 귀엽죠 그러면서 막 얘는 눈물 펑펑 흘리고 있는데 엄마는 막 옆에서 낄낄낄낄 하고 웃는단 말이에요 야 나 진짜 그러면서 어른들끼리 이제 막 서로 얘기해요 막 아빠랑 엄마랑 친척도 모아가지고 야 야 제가 좋아하는 애가 생겼는데 걔한테 차여가지고 저러고 있다 울고 있다 울고 있다 그러면 그게 이 애 입장에서는 어떠겠어요 난 지금 심각해 죽겠는데 내 우주가 무너졌는데 내 사랑이 지금 사라졌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을 뺏겼는데 엄마 아빠는 이걸 우습게 보는 게 이게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도대체 나를 왜 모를까 내 마음을 모를까 어른들은 왜 저럴까 하나같이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재밌는 거예요 귀여운 거예요 왜 어른들은 아니까 저러다가 또 금방 또 사라지고 또 금방 또 딴 사람 좋아하고 또 일곱 살 반 올라가면 또 거기서 또 좋은 사람 또 생길 거고 초등학교 올라가면 또 좋아한다고 생각할 거고 뻔하잖아요 뻔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겉으로는 좀 들어주더라도 속으로는 크게 걱정 안 하겠죠 저기다 살아가는 과정이지 애들이 저렇게 하면서 커가는 거지 하고 그냥 귀여운 거죠 그런데 그 애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심각하니까 이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돈이 엄청 심각하잖아요 명예 권력 지위 내 집값이 오르고 이런 게 엄청 심각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입장에서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마치 여섯 살짜리 애가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처럼 그냥 웃기는 거죠 귀여운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저 중생은 저러고 있네 어찌 보면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중생들한테 법을 굳이 안설하려고 했잖아요 가만 놔둬도 제가 이제 한 살 두 살 나이 들면 지도 알게 될 건데 뭐 그런데 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섯 살의 눈높이로 내가 이제 가서 응병 여약으로 눈높이를 맞춰야 돼 동사섭 해가지고 같은 눈높이로 딱 가서는 이야 얼마나 힘들겠어 정말 힘들겠구나 그런데 이제 내 말을 들어봐라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그 설명을 그 애가 들을지 안 들을지도 모르겠고 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 봐야 내가 이 집착이 사로잡혀 있는 동안은 안 들리잖아요 집착해서 딱 노연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거기서 노연할 수 있더라도 그 사로잡혀 있는 동안은 안 들린단 말이에요 법문을 아무리 해줘도 그러니까 이것과 비슷하니까 사실은 이 법문을 한다는 것도 좀 우스워요 어찌 보면 굳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 괴로움이 진짜 괴로움이면은 실제 같으면은 그 실제인 괴로움에서 빠져나오도록 막 심각하게 심각한 실제 괴로움이니까 심각하게 빠져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당신들은 막 심각하게 살고 있는데 그냥 거기에 응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 심각함에 응해줘서 아 그 힘드시군요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좀 바꿔보세요 하고 사실은 심각할 게 없어요 심각해 하는 것처럼 하고 왔는데 내가 너무 웃을 수 없잖아요 이쪽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유의산매에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욕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유의산매냐 나는 실질적으로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하고 화를 낸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가 아니에요 그게 다 실제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당장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실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비유가 좀 별로였나 여러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쳐다보시니까 영화를 보는 사람이 영화 속에 완전히 확 빠져들었어요 빠져들어가지고 영화가 끝났는데도 막 펑펑 울면서 그 주인공 때문에 막 가슴 아파하면 웃기잖아요 옆에서 야 그거 영화야 빨리 빠져나와 그냥 가볍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게 딱 그렇다니까요 그 6살짜리 아이의 괴로움 영화를 진짜인 줄 알고 거기 완전 딱 동일시대가 괴로워하는 것 같은 영화 주인공들이 그런다잖아요 한 6개월 1년 영화를 찍고 나면 그 주인공과 완전 동화가 돼가지고 영화는 다 끝났는데도 한동안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서 그 우울한 마음이 한동안 이렇게 여운이 남는데요 그걸 확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것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중생들의 괴로움은 실제 하는 괴로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 마음만 없애주면 되는 거거든요 무게감을 싹 거둬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해줘서 그래서요 이 공부는 이렇게 어떤 계급이 없어요 계급적 차별 이런 게 없습니다 그게 불교의 본래 불법의 핵심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법을 이제 딱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에 근데 인도적인 가르침에서는 하여간 아니다 아니다 공하다 세상은 다 공하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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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빈 거다 실제 아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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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라는 이 법은요 부처님께서 열반을 설하셨잖아요 무아라 그랬잖아요 무아 주인공 창선풍 본래 면목 불성 이런 거 본래 없어 그게 석관위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이렇게 초기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초기불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초기불교에서 하는 분들이 선불교나 대승불교는 주인공 불성 본래 면목을 얘기하니까 그건 부처님의 참뜻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님은 그런 거 없다고 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초기불교에서 자성 청정심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초기불교에서 명백하게 열반 해탈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분들은 얘기해요 열반 해탈은 불성하고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름이 다를 뿐이지 같은 자리를 서라고 했다니까 같은 자리를 열반 해탈이라는 실제가 없다니까요 불성이라는 자성이라는 실제가 없다니까요 그건 화성이라니까 화성 그걸 통해 진짜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 화성의 비유가 너무 기가 막힌 방편의 가르침이 바로 이 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인도에서는요 부처님이 계시는 때 부처님께서는 어떤 방편을 써도 당신의 어떤 법의 힘, 법력이 워낙 확고부동했기 때문에 사람들 깨어나게 했어요 법문을 가지고 깨어나게 했어요 한 일주일만 법문 들으면 바로바로 깨어나왔단 말이에요 보통 부처님 제자들은 그게 가능했어요 그걸 가지고도 그런데 부처님이 열반 하신 다음에 우우죽순으로 막 마구잡이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나타났느냐 못 그랬어요 부처님 같은 위대한 어떤 이런 성인 스승이 있기 전에는 그렇게 쉽게 깨달음이 나타나기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랄까 좀 방편이 좀 더 교수법이 방편이 좀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시대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때 대승불교가 나타났고 그 대승불교에서 가장 여러분 어떤 목표까지 가는데 야 그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이렇게 가면 되나요? 아니야 저렇게 가면 되나요?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건 어쩌라는 거야 어디로 가라는 거야 사람들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바람일 따기가 쉽지 않아요 저 깨달음의 저 언덕에 이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디가 방향도 모르고서 가면 쉽지 않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법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따로 정해지는 어느 방향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부처님 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해도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아트만 아트만이라는 자아라는 이런 관념이 인도에서는 있었지만 바람은교 쪽에서는 있었지만 중국에는 없었다 그랬죠 중국 사람들은 그런 편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대승불교에서 나타난 불성, 본성, 벌레면목, 열외장, 원각 열반해탈 뭐가 됐든 벌레면목이 됐든 그거를 내세워서 목표를 이 성품을 확인하도록 직진심을 해서 성품을 바로 곧장 보여주는 거예요 목표를 딱 선명하게 딱 준단 말이에요 화성을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법을 벌레면목을 딱 직진심에서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직진심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직진심하고 주장자를 들어보이면서 직진심을 한단 말이에요 뜰앞에 잔나무하고 직진심하고 또 이 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주는 걸 통해서 직진심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뜰앞에 잔나무해야지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러다가 여기서 문득 가벼워질 수도 있고요 이러다가 깨닫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제가 무수히 임상시험을 해봐서 알아요 자상하게 설명한 게 또 이 선의 약간 선이 초기에는 육조스님이나 달마스님이나 달마혈맹론이나 육조스님이나 대주혜혜 또 하택신의 규봉종밀 우리나라의 진울스님 이런 분들은 선을 자상하게 설명을 잘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후의 선에서는요 선을 진짜 공부하겠다라는 막 그냥 발심이 돈독한 엘리트 스님들이 주로 와서 공부를 했다 보니까 그들을 깨어나게 하는 게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심이 다 돼가지고 공부하겠다고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스님들을 향해서 법문하기에는 이게 법이야 이거 아직도 모르겠다고? 이게 법인데 이걸 왜 몰라? 하고 자꾸 다그쳐도 된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과 하리라고 해서 소리를 뻑 지르거나 한 대 때리거나 거기서 깨어났단 말이에요 근계가 수승했기 때문에 소수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문이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에게는 지저분한 말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불린 문자라서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꾸 한 대 때리는 걸 통해서 법을 그냥 곧장 직진심에서 보여주면 그들은 깨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지금 제가 선을 가르치고 있는 이 지금의 선은 지금의 선은 또 달라져야 돼요 교수법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방편이 왜 달라져야 되느냐 지금 여러 번 법문 듣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육조 스님 제자들 같이 조주 마조 임재 황벽 운문세님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근계가 우리가 그렇게 근계에 뛰어난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게 법이다 이러고 내려가버리면 여러분들 절에 오겠어요? 안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육조 스님 같은 달마 스님 같은 달마 혈명론도 법에 대해서 참 풀어서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창 이렇게 활발하게 직진심에서 한 대 때리고 따라빼 잔나무라고 하고 마삼근하고 알뜸 모르듯한 손문답 주고받는 그런 선에서는 이렇게 자상하게 풀어주는 걸 또 욕해요 어찌 보면 야 이거는 불린 문자인데 그렇게 자상하게 설명해주면 되냐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당연히 똥하고 법은 자꾸 쓰시면 냄새가 난다 그래요 자꾸 말로 설명하면 오히려 더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면서 동시에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임상실험을 해보니까 죽비를 치면서 이게 법이에요 이러다가 탁 깨어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신기하게요 자상하게 이거는 누가 봐도 의리선 같은 의리선이라는 게 몰라 말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선을 의리선이라 해서 폄하하는 말이에요 의리선처럼 이 법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설명을 해주면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명을 해주는 거는 방편이지 설명을 해주다 깨닫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곧바로 법을 드러내야지만 깨닫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더라니까요 오히려 설명을 듣다가 깨닫는 경우가 많더라니까요 이거는 정말 이치적인 설명이었는데 어떻게 그 법문을 듣고 깨달았지 너무 신기할 정도로 설명을 듣다가 깨닫더라니까요 그러기도 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저희 절에서 올 한 해는 불교대학을 1년 과정으로 했어요 내년에 불교 아카데미처럼 강의를 이렇게 또 할 예정인데 생각을 좀 바꿔 봤어요 선오록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선오록이 오는 선오록 강의도 물론 필요한데 선오록은 선오록대로 하되 좀 함께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요즘에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게 이 뭐랄까 이제 말하자면 임상실험으로 아 이 선오록 같은 여기서만 깨닫는 게 아니구나 이게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는 걸 통해서도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확실하게 의리선을 해주게 되면 그걸로도 깨달아요 분명해요 그러니까 육조스님 닮아스님 아까 말한 무슨 진우스님 이런 분들이 바보입니까? 그렇게 설명해주면 무조건 못 깨닫는다면 왜 그렇게 설명을 했겠어요 선의 전통에서는 설명을 하는 건 안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가 하는 측면이 있지만 꼭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 금기에 따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를테면 우리 지금 세계 3대 성인이라고 요즘에 불리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 중에 달라이라마 틱라탄 옛날에는 이제 그 숭산스님 이랬어요 우리나라 숭산스님에서 달라이라마 틱라탄 숭산 이래가지고 살아있는 3대 생불이다 이랬어요 그런데 숭산스님께서 열반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불이라고 하면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생불이라는 말보다 요즘에는 그런 말을 써요 살아있는 현존하는 이 세계에 현존하는 3대 성인 3대 현자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언젠가부터 그분이 누구냐면 달라이라마스님 틱라탄스님 그리고 에카르트 톨레 이렇게 써가지고 에카르트 톨레의 책 광고를 하더라구요 서양에서 보니까 그만큼 에카르트 톨레가 지금 동서양을 통틀어서 상당한 성인으로 지금 이제 추앙받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나오는 무수히 많은 영화들 보면 영화에서도 달라 에카르트 톨레에 대한 얘기들이 명상 뭐 이런거의 대명사처럼 나오니까 그만큼 에카르트 톨레가 위대한 친구죠 분이죠 근데 제가 저도 이제 사실은 한 20년 전에 에카르트 톨레 책을 접했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안 봤죠 그러다가 어떻게 좀 쉽게 이렇게 선오록같이 어려운 것만 자꾸 이렇게 설법할 게 아니라 좀 더 쉽게 현대적인 사람들에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좀 쉽게 이 법을 이 선을 좀 설안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직진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이제 이것저것 뒤져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옛날에 쿡 쳐봐 놨던 에카르트 톨레의 책 중에 하나를 보다가 한 권을 딱 보니까 제가 그때 20년 전에 보던 제가 그때 그 안목하고 또 지금 또 달라 다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에카르트 톨레가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었어 깜짝 놀랐어요 그냥 선사예요 그냥 선사 조사예요 조사 선오록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그런데 상당히 세련되게 요즘용으로 너무 세련되게 100% 선이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때 언뜻 그냥 윗바서나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하네 이런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모르니까 저도 지금 보니까 아니에요 이 성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견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래 면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공정영지심 진울스님이 말한 이 텅 빈 맑은 마음 용어는 다르지만 이 깨어있음 이 공족인 측면과 영지인 측면 성성인 측면과 적적인 측면 이것들을 오늘날의 용어로 너무나도 세련되고 너무나도 쉽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놀라웠다니까요 내년 불교 아카데미 때는 3월 개강하는 아카데미 때 우리 절에서 에카르트 톨레의 책을 한 권을 선정해가지고 강의를 한 1년 동안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획한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 있어요 이제는 나중에 달마스님이 했던 말 제가 쭉 읽어드릴 텐데요 여기도 나와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나중에 읽어드리면서 한번 그때 읽어볼게요 달마스님이 예언 비슷한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 법을 이 선을 통해서 이 법을 통해서 나중에는 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다 심지어는 천만 명 정도가 깨어날 것이다 뭐 그 이상이 깨어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써요 천만 명이 깨어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는 게 근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이 선이 다시금 지금 여러분 제가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 20년 넘게 불교 불교 이외에 수많은 외전들 수많은 뭐 어지간한 영성 종교 어지간히 기웃기웃 다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 두루두루 공부를 해보니까 두루두루 전부 다 이 법의 자리를 언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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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람들이 이 자리를 언뜻 언뜻 얘기하는 경우는 상당히 이제 좋은 경우죠 언뜻이라도 본 사람들이 주로 성인의 반의를 오른 사람들이고요 이 자리까지는 여전히 눈치를 못챘지만 그래도 이 근처까지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자리를 언뜻은 눈치챘지만 그 이후에 공부가 순숙하지 않은 그런 성인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기독교 천주교가 됐든 어떤 종교가 됐든 사상 철학도 이 자리에 대해서 이 법의 자리를 언뜻 언뜻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의 안목에서 성경을 해설하려면 해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선은요 선이나 불교는 대놓고 법을 고구정령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도 중간도 끝도 오로지 깨달음 법 하나를 완벽하게 그냥 온전히 드러내는 그리고 심지어 깨달음 이후의 공부까지 완전히 대놓고 드러내는 유일무이한 책이 이 불교 경전과 어록이에요 다른 많은 책들을 보면요 다른 전통에 있는 많은 책들을 보면 이 자리를 언뜻 언뜻 이렇게 터치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성인들 중에도 그런데 거기까지 인 경우가 많다란 말이죠 마치 이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부처님께 석가문이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가섭 존자면 대가섭이라 해서 10대 제자 가운데도 가장 큰 스님이라고 불리잖아요 대가섭은 큰 스님 이 소리에요 대자는 마가섭 크다 이 소리거든요 그런데 대가섭 같은 사람이 뭔가 막 뭐 뭘 알려고 기를 쓸 때 부처님이 야 아서라 붙다만이 그것을 온전히 온전하게 다 보지 너가 아무리 대가섭이라고 해도 아무리 아란가를 증득했다고 해도 너가 완전히 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또는 뭐 비둘기 한 마디가 부처님 옆에서 전혀 두려움 없이 하나인 듯 부처님을 낯설게 여기지 않으면서 부처님과 이렇게 있었다가 가섭이 오니까 두려워하면서 좀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고는 가섭이 놀라하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아 너가 아무리 위대한 아란이라고 해도 붙다와는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직 그 중생의 습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무수히 많은 아란과를 증득한 위대한 성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성자들이 있겠어요 우리가 성자라고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위대한 위인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가 좀 시첸말로 하면 마하 가섭 같은 사례불 목건역 같은 그런 그 정도의 위대함이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조차 부처님에게 봤을 때는 아주 유치원생 같이 느껴질 텐데 그런 수많은 성인들이 제가 성인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공부에 대해서 내 공부에 대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심하는 마음으로 그럼 공부를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게 끝이다 이런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있다니까요 한편으로는 이게 전부고 더 이상은 없구나 하는 게 정말 확실한 게 분명하다는 느낌이 있으면서도 그것도 한 유보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지 않고 그냥 날마다 왜 날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공부가 달라지니까 안목이 달라지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 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생경하게 바라보면서 꾸준히 공부해 나가는 걸 뿐이지 공부가 뭐 많이 됐고 적게 됐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많이 돼 봐야 우리가 얼마나 됐겠어요 제가 막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제가 막 엄청나게 대단한 스님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 결코 하지 마시고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안 그런데 대부분 뭐 니나 나나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마운데 가끔 저를 막 엄청나게 뭐 뭐 뭐 깨달은 사람처럼 막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고 저는 부처님이라는 위대한 분의 제자로서 이 부처님을 이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이것이 놀랍게 감동스러운 놀랍게 감사하고 있는 그런 한 명의 수행자거든요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어디까지가 내가 정말 안정 참 이 공부가 안착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마음으로 정진바람을 한단 말이에요 정진바람에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은요 인도에서는 이 선이 필수 없는 그런 조건이었지만 중국에서는 이게 이제 선이라는 방편 이게 왜 빠른 방편이냐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목적지를 딱 찍어주잖아요 그러나 그 딱 찍어주는 게 어디라고 이렇게 위치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만 이 전부니까 그러나 이 딱 직진심한단 말이에요 법을 바로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탈 어떻게 하면 해탈 초기 불교에서는 해탈 뭐가 해탈이에요 원인을 원인을 알면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분별이 원인이다 분별을 빼라 분별 아 분별이 원인이구나 원인을 자꾸 제거한단 말이에요 탐진지가 원인이구나 근데 이 선에서는 내 괴로움의 원인을 이렇게 빼주는 게 아니라 야 이 분별 저 분별 하루에 5만가지 6만가지가 올라오는 그 분별 망상 탐진지 3도 그거 어떻게 하나하나 다 없을 겁니까 여러분 성격 안 좋다고 성격 안 좋은 성격 다 바꾸고 나서 좋은 성격으로 바꾼 다음에 공부 시작할 거예요 나쁜 지은 거 다 없애고 나서 그때 이제 공부 시작할 겁니까 분별심이 일어나면 그거 다 조복받고 나서 그때 공부 시작할 겁니까 이 중생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번뇌 망상 분별 단점 문제 오류 사람에서 저질렸던 실수 죄의식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제거해야지만 부처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즉 우리가 깨달음도 그렇다래요 업장을 다 소멸시키고 나서 깨닫는 깨달음이 있고 업은 내버려 두고 그냥 이 법을 하나 확 확인하고 났더니 이제 업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업은 그대로 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깨닫는 게 있다 그래요 초기 불교에서도 그렇게 두 가지 깨달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둘 중에 이게 이제 이 방법이란 말이에요 법을 바로 보여주는 걸 통해서 직진심하는 걸 통해서 이 하나에 몰입하게 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있는 탐심의 문제 진심의 문제 치심의 문제 온갖 성격적인 문제 모든 업장의 문제 이걸 하나하나 다 씨름해서 하나하나 갈고 닦아가지고 없애고 그래가지고 결국 업장을 다 소멸시켜서 깨닫는 그건 언제 하겠어요 우리 수미산을 넘는 업장을 언제 다 소복하겠습니까 부처님 같은 위대한 방편력을 지내신 분이 계속 쓸 때나 가능했잖아요 부처님 인도에서도 그 이후에는 그렇게까지 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곧장 이 열반의 자리를 곧바로 가리켜 보이는 걸 통해서 무수히 많은 백가지 첨가지 만가지 문제를 다 해결할 게 아니라 이 하나의 문제 이 한 문제만 딱 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공부를 해서 내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막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발심 하나로 이 간절함 법에 대한 간절함 하나로 내가 깨어나야 되겠다라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이 간절한 발심 하나로 딱 모아가지고 발심 하나를 가지고 생각을 움직이게 못하게 해서 생각이 꽉 막히게 해가지고 분별이 꽉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곧장 직진심을 해줄 때 사람들은 도대체 저게 뭘까 근데 이거 머리로는 안 된다 하니까 머리로 막 이해해서 풀 수는 없고 그냥 가슴만 답답할 뿐이에요 가슴만 답답한데 그러니까 이 먹고가 진짜 이 먹고가 아니에요 이 먹고 하면 이것이 뭐지? 나는 누구지? 뜰 앞에 잔나무는 뭐지? 이게 진짜 화두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것이 뭐지? 하고 생각이 개입되잖아요 왜 뜰 앞에 잔나무라고 했을까? 이게 진짜 화두가 아니에요 진짜 화두는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생각이 개입되니까 생각 개입되지 않고 그냥 알고 싶은 하나 저 스님이 어쨌든 이 법이랑 견성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직진심에서 이 법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는 왜 모르지? 그 갈급함 답답함 깝깝함 막힘 그런데 저 스님이 뭔가 명확하게 좀 보여주지 말이야 명확하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이렇게 근데 나에겐 저게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깝깝하단 말이에요 때로는 약올리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저게 진짤까? 왜? 완전 모르겠으니까 요만큼이라도 알겠으면 그거는 아르마리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조금은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런 문제 태어나서 본 적 있습니까? 이런 문제 제가 지금 문제를 풀으라고 여러분에게 직진심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선이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를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냔 말이에요 난생 처음 보는 문제를 지금 여러분은 접한 거예요 여러분 미분 적분을 풀어라 이러면 아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풀다 보면 미분 적분도 이해될 때가 있겠지 이렇게 뭔가 가는 길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도 대충 가면 온단 말이에요 왜? 중생세계에서 당연히 접해볼 만한 문제니까 근데 여러분 이 문제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냔 말이에요 이게 법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부처예요 이게 지금 제가 직진심하는 거예요 곧바로 여러분 마음을 곧바로 가르쳐 이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이게 부처고 이게 불성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한 문제 푸는 건 이 한 문제 이 한 문제 근데 이거는 어떻게 푸느냐 생각은 안 돼요 다른 모든 문제는 생각으로 풀 수 있잖아요 이거는 생각을 하면 무조건 틀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으로 풀면 무조건 틀렸어요 그래서 길 없는 길이래요 중도는 길 없는 길 어떤 방법을 써서도 이걸 확인 못해요 그런데 이거예요 방법을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머리를 굴려서도 안 돼요 경전의 전거를 가져와서 이해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이거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로 개합하는 거지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이런 문제 본 적 있습니까 태어나서 좀 어처구니가 없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게 어이가 없단 말이에요 어처구니가 없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난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문제야 저거 저런 게 진짜 있을까 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니까 진짜 질문이 되는 질문을 저 양반 지금 하는 거야 왜 난 저런 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는 질문인데 그러면서 꽉 막힌단 말이에요 꽉 막힌단 말이에요 은산 철벽 이렇게 다 갇힌 것처럼 알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이걸 의단 동로 모르겠는 마음 알고자 하는 마음 뭔가 이걸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인연으로 하는 어떤 그 깝깝한 마음이 내가 딱 있긴 있는데 방법을 써도 안 되고 머리를 굴려도 안 되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화가 난단 말이에요 답답은 한데 모르긴 하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법문에 귀만 기울이고 답답한 마음 가지고 귀만 기울일 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화두고 그게 중도 수행이에요 이 한 문제를 풀면 일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모든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해탈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듯이 업장을 다 소멸하는 데서 오는 해탈이 있고 이 법을 그냥 한번 그냥 확인하는 데서 오는 해탈이 있다 이 후자화가 바로 선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두 가지 방법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도적인 분위기에서는 이런 이거를 법이니 본래 면목이니 자성이니 주인공이니 이런 얘기를 인도적인 분위기는 할 수 없었지만 중국에서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특히나 중국에서는 부처님의 법이 중국에 딱 도달하기 직전에 이 법을 조금 더 쉽게 습득할 수 있을 만한 문화적인 토대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고맙게도 노자 장자 같은 노자와 장자와 같은 이 법을 언뜻 언뜻 본 이런 성자들이 토대를 닦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도 나와요 인나스님이 해가가 달마의 제자인 해가 이조 해가잖아요 해가가 육조를 찾아오기 직전에 육조를 찾아오기 직전에 중국에서 유명하다라는 도를 다 공부해봤던 사람이에요 중국에서 유학이며 또는 공자며 다 공부해봤던 말이에요 노자며 다 공부해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해가가 달마스님한테 와서 달마스님 찾아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이래요 해가가 뭐라고 했냐면 신광 해가가 출가하기 전에 신광이었어요 근데 신광이라는 이 스님은 출가 이전에 이치에 통달한 선비였어요 그 스님은 오랫동안 여러가지 서적을 많이 읽어서 현묘한 이치를 막힘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늘 이렇게 탄식했다 신광은 공자와 노자의 가르침에는 예절과 규범들 뿐이고 또 장자나 주역 이런 거에는 미묘한 이치가 있는 듯하지만 완전하게 설명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요사이 달마라고 하는 큰 스님이 소림사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지극한 이치에 밝은 이런 달마라는 스님이 큰 스님이 계셔서 깊은 경지로 나아가게 한다고 한다 그러니 내가 이 스님에게 가서 이것을 듣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겠구나 신광과도 같이 공자, 노자, 장자, 주역 공부 다 해본 사람들이 노자, 장자라는 걸 통해 뭔가 이렇게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열린 마음 이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열린 마음은 있었지만 여기도 뭔가 미진함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뭔가 갈급함, 아쉬움을 느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적 토양이 선이 꼽힐 수 있는 이 깨달음이 이제 탁 만개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좀 갖추고 있었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무슨 아트만인 이런 사상 자체가 아예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인도 불교에서 좀 제껴놨던 중간사상, 유식사상, 열애장사상 중에 제일 꼽히지 못했던 게 열애장사상이었거든요 인도에서는 그런데 그 열애장사상이 중국에서는 이제 활짝 꼽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용어를 중국에서는 본래 면목이니 성품이니 주인공이니 이런 언어로 바꿔가지고 이 본래 면목을 곧바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직지인심, 견성성불 교회 별전, 경전이나 가르침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별도로 마음을 마음으로 전했다 이심전심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곧장의 법을 전했다 그게 부처님의 시민을 정한 것이다 시민을 깨닫는 게 그게 부처님의 진짜 뜻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인도적인 방편을 가지고 한 천년 넘게 인도에서 시도를 해봤잖아요 이제 인도에서 천년 넘게 했는데 답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 깨달은 사람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부처님 시대 이후에 인도에서 그 훌륭한 대승불교 경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깨달은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건 빨리 포기해야죠 아무리 좋아도 안 되는 거 계속 붙들고 들어지면 되겠습니까? 법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법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산에 정상에 가는 건 포기할 수 없지만 이 길을 도저히 못 가겠으면 이거 빨리 포기하고 딴 길을 가야죠 교수법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게 북전으로 중국으로 전래되면서 그 토양이 만들어졌고 그게 이게 참 놀랍지 않나요 이게 이 세상 자체가 그렇게 준비시켜 놓은 게 아닐까요? 노자와 장자를 준비시켜 놓은 게 아닐까요? 중국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토대에서 이제 선이 꼽힐 수 있었던 거예요 달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 선이 중국에서 활짝 꼽히면서 선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시대에는 무수히 많은 제자들이 마조 밑에서 139명의 제자가 견성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견성하고 보임을 하는 이런 놀라운 어찌 보면 분별을 해보자면 가섭이나 사립을 못 건넘 못지않은 진짜 거의 부처님 모르겠지만 근처까지 갈 만한 그런 도인들이 출현하던 그런 어떤 선의 황금기를 맞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이 중국에서 이제 꼽히기 시작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막 나무를 키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당나라 때 성대 초기까지만 하고 나서는 이게 또 꺾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가나선이라는 것으로 약간 변모되면서 초기 가나선은 아주 기가 막힌 이 조사선을 조금 구조화시킨 거지만 마치 가나선이 뭐냐 하면요 지금 이 법이 달마스님부터 시작해서 육조부터 꼽힌 이 선을 조사선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열애선, 조사선 아니면 선불교 뭐라고 해도 좋아요 근데 가나선은 이거를 좀 구조화시킨 거예요 형식화시킨 거예요 수행방법화시킨 거예요 쉽게 말해 여러분 윗바사나라는 수행을 하바드 대학교 교수인 존 카바찐이라는 박사가 그냥 윗바사나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mbsr이라고 이름만 바꿨어요 이름만 바꿔가지고 스트레스를 이렇게 해결하는 마음챙김 방법 이래가지고 mbsr을 만들어서 지금 뭐 심리학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지금 이 명상 mbsr 이런 게 막 유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존 카바찐이라는 박사는 본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는 불교의 수행법을 가져와가지고 힌트를 얻어서 이 mbsr을 만든 게 아니고 mbsr은 그냥 고스란히 불교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변형시키지 않았다 그냥 불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mbsr 우리나라의 존 카바찐이라는 mbsr 창시했던 하바드 교수 그분한테 전세계적으로 이 뭐랄까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이제 자격 이걸 취득한 사람이 한 그 당시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당시 한 70명 됐대요 그 중에 우리나라에도 한 명 있단 말이에요 그 교수님한테 우리 제가 군에 있을 때 군 예산 드려가지고 그 거기 우리 전국에 있는 군에 있는 스님들 뽑아가지고 교육도 보내주고 그래서 제가 그 사바고일 교육을 뭐 몇 회기를 갔다 왔어요 저 그 자격증도 받고 다 해봤어요 좋은 기회였죠 해봐서 다 알아요 mbsr 이런 게 뭔지를 그 mbsr이 그대로 불교 윗바사나의 제가 언뜻 보자면 윗바사나 수행체에서 수행하는 거에 약간 초기 과정 정도 아주 쉬운 초기 과정 정도를 구조화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양에서 막 선풍적인 명상 비법으로 마음 산업이라는 이름까지 막 써가면서 좀 안 좋게 말하면 막 돈벌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풍적인 그리고 요즘에 명상이 돈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막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명상에 뛰어든다니까요 지금 엄청 많다니까요 왜 그만큼 요구가 많은 거죠 사람들의 그것처럼 이 선을 초기 선불교를 방법화 시킨 것 그게 가나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초기 가나선은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후로 오면서 나중에 가나선이 오면서 가나선이 조금 변질된달까 내지는 조금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자꾸 아르마리로 무 이게 전부거든요 뜰 앞에 잔나무가 아니라 뜰 여기서 끝이에요 사실은 이게 뜻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먹고가 아니라 이예요 그냥 여기서 꽉 막혀야 돼요 화두가 확 잡혀야 돼요 그런데 왜 뭐라고 했을까 이걸 자꾸 생각하듯이 참고하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오해와 변질이 되고 앉아서 오랫동안 화두를 들고 씨름해야 된다 좌선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 화두를 들고 막 이런 식의 수행 방법화되면서 왜곡 변질되다 보니까 그렇게 왜곡 변질된 가나선에서는 깨달은 도인이 나오기가 쉽지 않았던 증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 대승불교가 나오면서 초기에 석강훈 교수처님의 본뜻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대승불교에서 일어난 것처럼 지금 선불교에서 일어나는 분위기는 어떤 거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초기 선불교의 달마와 육조의 마조와 황벽의 임재의 그 활발했던 선의 본령으로 다시 되돌아가자 오염된 그런 수행법에 천착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선이에요 그게 어찌 보면 가나선을 되살리는 거예요 진짜 초기 가나선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고 초기 조사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근데 여기 플러스 그 선불교는 엘리트 중심의 선불교였잖아요 지금은 대중선불교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그리고 지금 저만 이렇게 거품을 물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서양에서도 이 선불교의 스승들이 많다니까요 이거 세계적인 현상이라니까요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 보기에는 지금 세계적으로 명상의 붐이 일어난 것 같잖아요 맞아요 지금 명상의 붐이 일어나서 세계적으로 명상의 엄청난 선풍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선에 마치 노자와 장자가 있어가지고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선이 왔을 때 딱 꼽힐 수 있었던 계기를 말을 해 준 것처럼 지금 윗바사나나 명상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쫙 펼쳐졌기 때문에 불교의 저변학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선을 이제는 이 도저히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불림문자다 보니까 말로 할 수 없는 무분별지를 서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다할 수 있겠어요 이 어렵게 느껴질 법한 이 선이 이 명상이 보편화되는 걸 통해서 선이 이제 꼽힐 수 있는 토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시대를 보면 제가 느끼긴 그래요 지금의 이 명상의 시대가 웰빙의 시대 무슨 웰다잉의 시대 이런 어떤 명상 요가니 이런 것들의 붐 흐름이 결국에는 지금 인류 역사가 인류 역사가 발견해낸 최고의 깨달음의 전통인 이 선을 본격적으로 촉발시킬 수 있는 저변을 마련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달마가 예언했듯이 진짜 천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깨어나서 깨달음의 시대를 살 수 있는 제가 뭐 이래저래 건너 건너 듣는 걸 보면 지금 예를 들어 어느 시골 마을에 그 마을 전체에 한 열 명 정도가 산대요 그 중에 네 명이 깨달아서 보임을 하면서 농사 짓고 산다 또 뭐 어느 학교에서는 몇 명의 선생님이 이 자리를 확인했다든지 어느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 중에는 어느 의사 선생님, 어느 한의사 이런 분들이 또 나름 이 자리를 확인했다든지 저한테도 연락 종종 오는 분들 중에도 그래요 어느 연구원에 있는 어떤 뇌과학 하는 분이 또 어느 양자물략 하는 연구원이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니까 이게 환히 알겠다 이제 그러고서 곳곳에서 지금 우리 공부인들이 공부를 함께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공명이라는 것이 깨달음의 공명이라는 것이 우리를 직한접적으로 도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나도 깨닫기가 너무나도 쉬워진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죠 이래서 제가 이 선불교를 이렇게 거품을 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사람들은 단편적으로 선불교? 그거는 인도에서는 없었던 거잖아 중국에서 나온 거 아니야? 그거 불교 맞아? 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어떤 배경? 시대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미처 이해를 잘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단언한 건데 이 깨달음을요 이 말로 할 수 없는 불린 문자의 법 아닌 법 길 없는 길 이것을 선처럼 이렇게 곧바로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방법 아닌 방법 유일무이 하죠 왜? 다른 건 다 방법을 얘기하니까 모든 명상단체 모든 불교단체 다 방법 얘기하잖아요 이건 방법이 아닌 방법이라니까 이거는 여러분 뭐 합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 공부하러 여기 선불교 공부하러 오셔서 뭐 합니까? 그냥 법문 들을 뿐이지? 산책하면서 법문 듣고 차 타면서 법문 듣고 그걸 법문 듣고 그냥 뭔가 가슴으로 공부할 뿐이지 마음으로 공부할 뿐이지 마음 공부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뭐 하냐고 말이에요 삼천배를 합니까? 절을 합니까? 연불을 합니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다섯 시간을 정지질을 합니까? 장자불을 합니까? 그걸 하라고 시킵니까? 아무것도 안 시킨단 말이에요 방법이 있냔 말이에요 방법 아닌 방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모든 마음 공부의 모든 영성의 핵이라니까요 핵 중도라는 이게 바로 반야바라밀이고 이게 중도고 이게 바로 나녁다라삼박삼벌이에요 이게 마하무드라고 그래서 정말 이 공부가 그렇게 참 놀라운 그런 공부예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부터는 닮아혈맥론과 닮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할 텐데 이 닮아혈맥론은요 사실은 닮아의 저술이라고 불리는 많은 책들이 있어요 이입사행론도 있고 혈맥론, 파상론, 안심범문 여러가지 닮아의 저소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학계에서 대부분은 닮아가 직접 쓴 게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 보통 학계의 보편적인 학설이에요 실제 진짜 닮아의 설 한 바다라고 학계에서 인정하는 것은 이입사행론 같은 책 이입사행론 그것이 닮아의 실제 말일 것이다 이렇게 보통은 알려져 있어요 그럼 이 혈맥론을 비롯한 나머지 어떤 책들이 주로 이제 견성에 대해서 설하고 있거든요 견성에 대해서 고구정령하게 견성에 대해서 적적적으로 설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도 이게 좀 닮아의 직설은 아닐 확률이 높을 수 있겠다는 거에 좀 동의가 되는 이유가 그렇다고 해서 영 깨달음과 상관없는 이런 책이 아니고요 혈맥론이 많이 읽히는 이유는 이 닮아의 이름으로 적혀져 있는 많은 이런 닮아의 어록들 있잖아요 그게 주로가 육조 스님 육조 해능의 제자들 육조나 마조의 제자들 그 즈음의 제자들 중에 엄청나게 깨달음의 안목을 갖춘 제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하택시네가 육조 스님을 선양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그 관련된 전거 전적들 같은 것도 정비를 하고 이러면서 많은 일들이 그때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닮아 스님의 이름을 빌어서 닮아의 저술이라고 하면서 그 육조의 제자들 혹은 마조의 제자들이 쓴 것을 닮아의 글이라고 이렇게 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통 이제 학계에서는 봐요 그 왜 그러냐면 이 닮아 혈맥론이 보면 이제 육조, 마조, 임제 요 즈음에 있는 그 즈음에 있는 어떤 그 가르침과 상당히 맥이 통해요 맥이 맞닿아 있어요 이 견성에 대한 고고정령한 서법이라는 이런 게 통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렇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닮아 혈맥론을 공부하지만 지난번에 육조단경 공부했잖아요 사실은 그 육조단경 이후에 나온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육조단경 이후에 선의 육조 스님 그러니까 우리가 초조, 닮아부터 5조, 홍인까지 있고 육조인데 여러분 조계종이 왜 조계종이에요? 닮아종이라고 안 하잖아요 조계종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초조부터 2조, 해가, 3조, 도신, 4조, 승찬, 5조, 홍인 이 5조 때까지도 훌륭했지만 육조 스님 때 비로소 선이라는 것에 이 도노의 확실한 직지인심의 확실한 법을 확실하게 설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닮아부터 5조까지만 해도요 이를테면 5조의 제자가 신수와 혜능이 있었잖아요 5조, 홍인의 제자가 신수도 있고 혜능도 있었는데 신수는 앉아서 좌선을 한다 이랬잖아요 육조는 좌선을 하는 거 아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 둘 다 5조의 제자인데 5조에게 더 많이 공부를 전수받은 사람은 신수죠 오히려 그죠? 육조는 마지막에 와서 행자 잠깐 몇 달 행자하다가 바로 육조를 받은 거잖아요 법은 육조가 받았지만 오랫동안 법을 배운 사람은 신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공부의 전통은 신수가 더 전달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즉 그러면 5조, 홍인이 좌선을 하라랬나? 5조, 홍인도 좌선에 대한 얘기를 일부 했단 말이에요 신수에게만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즉 초조부터 5조까지는 좌선의 방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 방법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했단 말이죠 쉽게 말해 방법론 이거는 방법 아닌 방법이지만 그 방법론을 어느 정도 인정했단 말이에요 왜? 인도에서 그걸 다 인정했으니까 인도에서 선이라는 거 이런 것이 그런 어떤 방법을 쓰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불교가 전파되면서도 무슨 정토니 뭐 이런 것들이 전파됐을 때 다 방법론이었어요 연부를 통해 극락왕생한다 연부라는 수행법 아니면 선이라는 것은 나머지 수행들은 좌선이었어요 요가 전통, 인도의 어떤 요가 전통이라든지 어떤 산매 전통 이런 것들이 그대로 넘어와가지고 산매경 이런 거, 안반수경 이런 것들 넘어와가지고 좌선하는 불교 그런 게 보편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은 좌선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수용했단 말이죠 초조부터 한 5조까지만 해도 그래서 앉아라 좌선해라 이런 얘기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제가 우리 일요법회 때 요즘에 돈오입도요문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들어갈 부분이 돈오입도요문론의 좌선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 돈오입도요문론을 강의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사실은 처음에 생각했다가 에이 그래도 이것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냥 하기로 마음을 먹긴 했지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한 분이 이거 좌선이라는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거기서 앉아서 선품을 본다 앉아서 좌선을 통해서 선품을 본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대주해의 돈오입도요문론도 마찬가지예요 대주해해라는 마조의 제자거든요 대주해해가 직접 썼다라고 하는데 이 대주해해가 마조의 범맥을 이었다기 보다는 하택신혜의 범망을 이으면서 하택신혜와 마조의 그 분위기에서 그 즈음에서 달마혈맥론도 나오고 달마의 어록들이 나왔을 거라고 번달했잖아요 그것을 제작했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 그룹 그쪽에서 대주해해의 대주해해가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보통 봐요 그러니까 대주해해의 단호의도요문론과 달마혈맥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받았을 거라고 본단 말이죠 학계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그 이 한 5조 이전까지는 대주에 거기도 이제 선에 앉아 좌선한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 나오듯이 근데 이제 나중에 6조와 6조 이후가 되면 앉는 게 공부 아니다 그러다 이제 6조의 제자 남전인가요? 그때 되면 저 저 저 저 누구예요 저 마주의 스승이 마주한테 거울을 갈면서 거울 갈아서 부처가 된 거울 기어장을 갈아서 거울 되지 않는 것처럼 앉는다고 붙여야 되냐 앉아서 붙여야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딱 내치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수행하는 거 아니다 라고 딱 내치는 그 공부가 6조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6조 마저 이때부터 시작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6조의 전통이 남정선이라고 해서 6조 때부터가 어떤 본격적인 선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6조를 6조가 살았던 동네가 조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개라는 말을 지금까지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5조 홍인까지는 뭐랄까 선의 어떤 토대 정도 토양 토양을 이렇게 딱 견고할 수 있었던 그런 정도라고 봐요 보통은 그래서 이제 그 앞에까지만 해도 좀 좌선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했고 이런 분위기들도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이 달마혈명론은 우리가 달마이름으로 공부는 하고는 있지만 이 또한 6조 이후에 어떤 그 선의 전통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좋은 텍스트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정도를 좀 알아두고 그리고 이제 그 달마혈명론을 또 공부하기 앞서서 이제 다음 주에는 또 뭘 좀 볼 거냐면 이 달마가 그럼 누구냐 이제 어쨌든 선의 첫 시작이 달만부터 시작됐잖아요 선이라는 것이 달마이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지난 강의랑 이번 강의에서는 이 선이라는 걸 이제 요즘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 하니까 도대체 선이 뭐냐 선불교가 뭐냐 또 심지어는 뭐 초기의 만을 부처님 가르칩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선은 그 불교 맞냐 이렇게까지 막 보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럼 왜 그렇게 좋은 게 인도에는 없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맥락을 설명해 드리느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달마 달마가 달마가 어쨌든 선의 초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달마는 도대체 누구지 어디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행적을 해왔고 6조에 이르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그리고 또 달마 까지 뭐랄까 달마를 인도의 28조라고 부르죠 그리고 선의 초조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6조 해능을 초조부터 6조까지 해서 6조라고 하면서 선에서는 33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것이 인도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에서 1조가 가섭이고 2조가 안안이고 3조가 상나와수 존자고 7조 8조 이렇게 해가지고 27조가 반야다라 존자고 28조가 버리닮아 존자다 이렇게 해서 법맥이 내려오는 게 중국에서 이런 서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을 전해줄 때 전해주는 전법 개송 같은 것들도 중국의 자료에서 다 나와요 6조 단경의 끝난 부분에도 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6조 단경에 딱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천 인도의 28조와 중국의 6조가 6조 단경부터 나와요 그러면 그게 진짜라면 그게 진짜라면 인도에도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도의 뭐 3대 4대 5대 7대 조사 8대 조사 10대 조사 11대 조사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도의 자료에서는 인도에서 나온 산스크립의 자료에서는 뭐 뭐 여기서 나오는 이제 8조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혀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인도에는 중국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선이 처음에 이렇게 좋은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선이 처음에 딱 등장하던 그 시절에 선이 쉽게 말해 너무 약진하니까 쉽게 말해 너무 잘 나가니까 교학을 하던 다른 종단에서 종파라든지 이런 다른 불교권에서 얼마나 시기 질투를 했겠어요 부처님을 보고 모함하려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부처님을 보고 모함해서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막 여인을 시켜가지고 부처님의 애를 뱉다고 막 하는 모함도 있었고 별의별 짓이 다 있었잖아요 달마신도 마찬가지거든요 달마신도 그 밑에 제자 해가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을 막 모함하던 스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죽이려고 막 했던 스님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깨달음이라는 건 죽고 죽일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나에게 깨달음이 저 사람에게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은 깨달음이 없는 내가 위축되잖아요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이게 위험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은 그런 어떤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에서는 그 당시에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왜 그렇게 정통성이 뭘 그렇게 중요하나 싶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정통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상이잖아요 상 모양이잖아요 정통성 모양이잖아요 상 불교는 상을 깨는 종교인데 정통성에 매어 있으면 그게 불교계수 불교계수라고 하긴 뭐하지만 안되지 않겠어요? 그 상도 깨야 되잖아요 근데 불교가 어찌 보면 좀 그 상을 못 깰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불교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시대적 상황이 그 상을 깰 수 있을만한 만큼 열려있는 시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정통성 시비가 중요했던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제가 느끼기에 지금의 시대는 그런 상이 깨지는 시대예요 시대 전체가 시대 분위기 자체가 깨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한 모양 상을 가지고 정통성으로 삼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뭐 무조건 이름이 중요했잖아요 어떤 대학교 교수라는 타이틀 어떤 뭐 이 사람이 정통이냐라는 타이틀이 중요했잖아요 지금 그런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불교계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 법륜스님 같은 분들이 조교종이라는 타이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상당한 영향력을 불교계에서 이렇게 미치는데도 크게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처음에는 막 승적도 없는 스님이다 이러면서 막 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게 법의 본질이거든요 법에는 그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모양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법륜스님은 저희 사형이에요 사형 제가 법상 법륜 저 인사스님 불신 도문스님 제자들이고 그러니까 누가 저도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단법인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집안은 왜 그러냐고 막 이러는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지금은 시대가 특정한 상의 영매는 시대가 아니구나 제가 이러고 나왔다고 해서 누가 저한테 조교종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옛날 같았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지금 아예 없어요 그거 가지고 시비권은 사람이 없어요 아예 법륜스님께 감사하죠 미리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지금은 그만큼 열린 시대예요 제가 아까 대승불교는 제가자들부터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그동안 지난 10년 20년 전에만 해도요 제가 불자 그룹에서 지금 우리나라 제가 불자 그룹에서 불교에 잘못된 거 이거 깨야 된다라는 주장을 엄청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데도 역부족이었어요 시대가 10년 20년 전만 해도 안 열려 있었어요 제가 신도님들 자체가 이거 깨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제가자가 하니까 못 믿었던 거예요 스님들이 해야지 하고 믿지 제가자가 하면 나랑 니나 똑같은 제가자인데 하고 그걸 못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불과 10년 20년밖에 안 지났지만 이제는 시대가 깨있는 시대라니까요 제가 선지식으로 인정받는 시대이고 출제가 상관없는 시대고 남녀가 상관없는 시대고 무슨 특정 종파 뭐 특정 뭐 이런 게 상관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인가 신문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자가 인터뷰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 사람이 정통성이 있어야지 인터뷰를 한단 말이에요 정통성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이런 걸 그런데 지금은 그 정통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중들이 따르는 사람 예를 들면 유튜브 구독자 많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는 학벌 아니면 뭐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했었어요 야 우리 톡 까놓고 톡 까놓고 우리 스님들끼리 지금 이 세상에 나와있는 제가 선지식들 제가 명상 지도자들 제가 윗바사나 지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하고 스님들 중에 좀 공부 좀 했다는 스님들하고 진짜 스님이라는 상 다 빼고 그냥 딱 붙으면 스님들이 이기겠냐 스님들께 자성의 목소리로 우리 스님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신도님들이 전에 막 찾아와서 기도하고 기복적으로 막 주고 내달라고 돈 내고 한다고 해서 거기 안주하면 안 된다 스님들 제가 저 선지식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시대고 나중에 이러다 보면 스님들이 오히려 역전된다 스님들이 여기만 안주해가지고 신도님들이 보시하는 거에 안주해서 살아선 안 된다 하면서 스님들 사이에서 아브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런 반성들이 있었다니까요 과거에 벌써 근데 설마설마 했어요 저도 그때 그 얘기 듣고 지금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니까요 그런 모양이 깨지는 시대에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는 지금 서양이 그래요 지금 서양에서 제가 아까 말한 게르톨레도 그렇고 많은 선을 가르치는 선지식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한 명도 아니 한 명도는 아니겠네 그 사람 중에 상당수는요 불교라는 타이틀 없어요 그리고 불교를 가르쳐요 그럼 말하자면 불교를 가르치는 거죠 도를 가르치고 깨달음을 가르쳐요 용어 다 바꿔가지고 그냥 그대로 불교에요 그대로 불교에요 근데 불교라고 안 그래요 본인은 종교 불교라고 안 그래요 비유는 하죠 강의하다가 옛날부터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 불교에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뿐이지 본인은 나는 불교 신자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왜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제가 머리를 기르고 정장을 입고 여기서 이 얘기를 하나 이웃을 그 얘기를 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식이라면 똑같지 않잖아요 근데 일반 대중들은 다르죠 그게 또 모양에 얽매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찌 보면 이게 써먹는 거예요 이 방편을 왜 이 방편을 통해서 일단 불자들이 먼저 깨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불자들이 워낙 2500년 동안에 분별해서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불자들부터 먼저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그러므로 불교다 불교는 이름을 불교라고 할 뿐이다 이런 게 옛날에 제가 어떤 그 어떤 스님이 하시는 명상센터 갔을 때 그 명상센터를 운영하는 그 스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군에 있다 보니까 군 예산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러고 보면 별의별 요즘 최신의 심리 이런 거 자격은 다 있어요 어지간한 게 근데 거기는 기왕 보내줄 거면 나는 그 스님이 하는 데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그 스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님은 스님이 아니라 이름이 스님일 뿐이다 그러므로 스님이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스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스님이 나는 스님이네 하는 상이 있으면 그 사람은 스님 아니다 그게 금강경의 말씀이다 스님은 스님이지만 스님이라는 상이 없는 사람이면 이름이 스님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스님이면 그 스님은 진짜 스님이다 그 스님은 마음이 스님이면 그게 진짜 스님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신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행자라는 심출가의 마음이 있으면 그게 스님이지 겉모습이 스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산대사 같은 분도 미래의 이제 말법 시대가 있다 보니까 이 승복 입은 도적들이 횡양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승복 입은 삿된 도적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사복 입고 있는 훌륭한 스님들도 많다 제가 이런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상이 깨지는 시대라서 여러분들은 상의 매임은 이공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의 매임은 이공 못해요 제가 이렇게 아까처럼 선이 28조, 33조, 삽삼조사님 이런 것들이 이 선의 선불교에서 육조스님 문화에서 육조스님의 법을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삽삼조사 개송을 만들어낸 거예요 쉽게 말해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도님도 신심 떨어진다고 선불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33조사가 부처님이 탁 부처님부터 해가지고 가섭존자로부터 탁 이렇게 번맥이 이어와가지고 달마로 해능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이건 부처님의 원류다 정통성 이런 얘기를 탁 만들었는데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이게 진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 아니다 그런 거 가지고 이게 정통성을 삼을 만큼 그렇게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육조스님도 달마스님도 그랬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달마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전법 개송에 달마스님이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온 까닭은 버블전에 헤매는 중생을 구제하려는 것이다 한 송이 꽃에 다섯 잎이 피니 열매는 저절로 매지리라 이런 얘기가 어떤 얘기를 의미하냐면 초조에서부터 5조까지 가고 6조부터는 꽃이 피기 시작한다 매지는 6조 이후에 5가 7종이라고 하는 선에 아주 번성하는 어떤 시대가 열린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고 있는데 즉 6조 단경에도 나오죠 이제 더 이상 초조 2조 3조 4조 이런 정통성 그래서 법과 바로를 물려주는 이런 거 하지 마라 이제는 그거 하지 않아도 이제는 누구나 법이 있는 자가 조사고 법이 있는 자가 부처인데 법과 가사와 바로를 전해줘야만 법이냐 그 상을 이제는 깨도 되는 때다 처음에는 그 방편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6조 순인부터 7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조사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조 문화에서 무수히 많은 선의 종장들이 나타나서 곳곳에서 선의 황금기를 이끌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선의 어떤 번맥을 따지면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무조건 막 거기에 또 혈안하면서 막 그건 절대 아니야 하고 막 욕할 것도 없지만 굳이 그걸 또 굳이 따질 필요도 없단 말이죠 저희 은사선님도 석가율의 부족법 제70세 석가율의 계대법 제77세를 해가지고 이 33조사 개송 쫙 번맥 개송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77세까지 저희 은사선이니까 77세까지 내려오는 번맥과 계보 책을 쓰신 걸 가지고 계세요 저도 첨수가 했을 때 그거 계속 공부하고 저도 거기 편생하면 속 편하죠 아 나도 71세다 이러면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 사양이 형상이 깨뜨려는 시대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시대에 내가 바로 부처인데 내가 바로 일존데 초조인데 내가 바로 닮아고 내가 혜능인데 그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정신 파사 사탠 것을 깨뜨릴 수 있는 이 정신 그게 선의 정신이거든요 그게 없는 사람은 이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선인데 굳이 타협해서 그런 정통성 이런 걸 굳이 따질 필요가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이제 공부의 시작입니다 모든 형식과 전통과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 그러나 물론 또 제가 모든 걸 다 깨뜨려야지만 그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전통은 전통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기도, 신행 이거 다 그 나름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법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 하고 선을 한번 공부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안목에서는 이 바른 안목은 갖춰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28조 내려오는 몇몇 인연들 정도만 좀 이렇게 알아보고 달마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보면서 공부를 조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많이 춥네요 춥는데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달마혈목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달마 스님이 선의 초조다 보니까 우리 달마 스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면 이제 선에 대해서 좀 알고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달마혈목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부처님 이후에 28대조라고 선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달마 스님이 인도에 28대조고 중국으로 와서 초조가 됐죠 이 인도에 28대조가 있었고 그 28번째 법을 받은 달마가 중국으로 와서 초조가 되고 그 이제 2조 3조 4조 5조 6조 혜능 스님 때 이제 6조 혜능 이제 우리 보통 조계종 할 때 그 조계의 지역에서 선을 본격적으로 이제 되날리신 그 6조 스님의 어떤 초조가 되는 분이 이제 달마라고 했고요 이 6조 스님 6조 단경 쯤부터 해가지고 이 인도 28조라는 계보가 좀 창작됐다 뭐 때로 어떤 학계 같은 데서는 이 선에서 만든 뭐 날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렇게 날조라는 안 좋은 말보다는 선에서 그 선이라는 것의 어떤 정통성을 좀 만들기 위해서 좀 창작된 것이죠 이제 그런 주장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에는 산스크레트 문헌에 이렇게 28조님 뭐 이런 얘기가 부처님으로부터 몇 대주 몇 대주 몇 대주 이렇게 내려온 법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씩 착착착착착 있었나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적 자료에는 없는 걸 보면 중국에서 이렇게 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중국 선불교에서는 그 이제 선불교의 어떤 정통성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누군가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육조당경에도 넣고 그랬을 가능성을 이제 얘기를 학교에서는 하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이 28대조 스님들이 28분의 스님들이 법맥을 서로 이제 전해오면서 법을 전하는 개송을 남깁니다 내가 깨달은 법에 대해서 딱 개송으로 남기면서 이제 그 다음 제자 그 다음 제자에게 첫째 초조인 가섭이 이조인 안안존자에게 또 법을 전해주면서 개송을 남긴다 이제 이런 형식을 취해서 28대조의 깨달음의 전법계 전법계가 33조의 전법계가 다 남아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출가할 때 출가할 때 이제 저의 은사스님이신 그 불심도문 제 큰스님께서 어 항상 이제 하시는 말씀이 석가열의 부축법 제 70세 불심도문 이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당신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쓰신 책에다가 그 석가열의 부축법 70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당신까지 이어오는 70 70조의 조사스님들의 전법계가 다 담겨있는 그런 책을 이렇게 내기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 70대라고 했을 때 이 33조까지가 이제 인도 28조사하고 중국에서의 어떤 6조 헤넹까지 그가 다 나와있고 그 이후가 이제 뭐 아마 우리나라 불교가 주로는 마조에서 그 그 그 뭐 마조 문화들이 많고 임재 이쪽 문화들이 많고 고려 때는 서곡 천공 쪽으로 전해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 개맥이 쭉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스님들도 제가 또 대만에 갔을 때 대만에 제일 큰 사찰 그 그 무슨 사찰이죠 대만에 가장 큰 그 절이 있어요 거기 계시는 그 그 절을 창건하신 지금도 살아계시나 할텐데 그 노스님 어른스님 그 스님 박물관 같은 데를 갔더니 그 그 스님 그 사찰에도 대만에 있는 그 사찰에도 그걸 만들어놨더라고요 70몇 대 조기가 쯤 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당신까지 법이 온 70몇 대 조 이래가지고 초조 석가원의 부처님이 가서백에 준 전법계에서부터 해가지고 77대 70몇 대 조의 전법계까지 당신은 사장님이 당신에게 전해준 전법계 손까지 다 적혀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전법계 송을 통해서 법을 전해내려 왔다라는 것을 선불계선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28대 조의 법을 계승한 전법계가 주로는 육조에서부터 마조 그 즈음에 창작되지 않았을까 하고 보통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창작한 분도 똑같은 법의 안목을 갖춘 분이 방편으로 어떤 이렇게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석가무리 우처님께서 가섭에게 전했던 그리고 가섭이 안안에게 전하고 그렇게 전법해온 개송들을 싹 다 볼 수는 없고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약간 비슷한 사람들이 그냥 창작을 알아보니까 얼추 비슷해요 그래서 맥이 어떤 어떤 이야기를 법을 전할 때 어떤 얘기를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서 달마세님까지 이렇게 법이 전해온 내력에 대해서 손에서 이야기하는 내력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석가무리 부처님께서 가섭전자에게 법을 전할 때 삼처전심 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까요 삼처전심 세 곳에서 전심 마음을 전했다 이거죠 마음법 마음법 이라는 선불교에서는 불성 열애장 자성 본래 면목 본래 면목 참나라고 할 만한 이런 어떤 본래 면목을 법이라고 하거나 혹은 마음이라고 하거나 혹은 그런 언어로 이렇게 이걸 표현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이것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주로 선에서 많이 쓰는 건 마음이라고 써요 마음 그래서 이 법을 법을 마음이라는 이제 표현으로 선에서는 많이 한다 그래서 삼처전심 하면 세 곳에서 석가문의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마음을 전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삼처전심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석가문의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제자들이 물었거든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면 저희들은 어디에 의지합니까 부처님께서 후계자를 딱 누구라고 지정해 주셔야 우리 스님들이 그 스님에게 의지해서 부처님 대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의지해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 부처님의 후계자를 하나 정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때 부처님께서 그걸 정하지 않으셨죠 사실은 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떠나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부처님은 따로 당신의 후계자를 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선에서는 가섭존자에게 전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왜 가섭존자한테 전했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면서 아 이게 가섭을 그래도 제자들 중에 가장 높이 쳤던 게 아니냐 하는 어떤 것의 세 가지를 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자탑전 분반좌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자탑전 분반자 그리고 영산 회상 거염화 또 니련 하반 곽시 쌍부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얘기해요 다자탑전 분반좌 하면 부처님께서 사유구 기수급 고독원에서 설법을 하실 때 가섭존자가 가섭존자는 다른 제자들은 주로 절에서 생활하고 부처님과 같이 도량에서 생활하곤 하는데 가섭존자만 두타 제1이라고 하죠 두타행이라고 해서 산에 가서 그냥 절에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주 노스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산에 가서 걸식을 하면서 아주 거짓 거짓골이랄까 아주 아주 안 좋은 옷을 입으면서 그냥 최소한의 음식만 먹으면서 일반 집에서 살지 않고 그냥 산에 아무데서나 그냥 무덤가에서 자고 이러면서 두타행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어떤 무소유행 어떤 이런 행을 하는데 뛰어난 제자가 가섭존자죠 가섭존자가 그날도 산에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부처님 법문 시간에 맞춰서 오느라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때는 시계도 없고 하니까 조금 늦었나 보죠 조금 늦게 도착하니까 마침 부처님 주변에 많은 스님들이 쫙 모여가지고 자리가 꽉 차 있었어요 만석이 돼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한참 버블인제 서라고 계셨죠 근데 가섭존자가 멀리서 다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를 가섭존자가 이렇게 서가지고는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자질을 찾고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다들 부처님 법문 되느라고 딱 집중하고 있으니까 자리를 양보하기도 어렵고 당신들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잘 일어나서 당신의 자리를 반으로 이렇게 나눠 앉으면서 가섭을 부릅니다 그래서 가섭이 이렇게 와서 부처님과 이렇게 부처님의 법상의 자리 여기로 따지면 이렇게 법문하는 자리를 부처님이 가섭을 오라고 해서 옆으로 이렇게 나눠 앉은 거예요 반반 그 말은 뭐겠어요 부처님만 앉아서 법문을 법을 설할 수 있는 법을 설할 수 있는 게 부처님인데 그 자리를 나눠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가섭 존재에게만 그러지 않았느냐 그것은 가섭 존재가 부처님과 동등한 어떤 제자라고 부처님께서도 인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보면 가섭 존재에게 법을 전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이제 첫 번째로 그것을 들어서 가섭 존재에게 법을 전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영산회상 거염하라고 해서 이제 그 송나라 때 만들어진 그 전등회요 같은 것에 이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데 영산회상에 계실 때 그 대범천왕이 금색 꽃을 올리는 것을 부처님께서 손에 들어서 꽃 꽃 한 송이를 이렇게 올리는 것을 부처님이 딱 들어가지고 대중에게 이렇게 꽃 한 송이를 보여줬어요 이게 꽃이라면 이렇게 법문을 하는 시간에 꽃을 하나 이렇게 딱 보였습니다 이렇게 법을 설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꽃을 하나 들어 보이는 이 도리를 아느냐 이 진실을 알겠느냐 이게 바로 우리의 본래 면목 아니냐 손으로 따진다면 이게 바로 이거 알겠느냐 하고 다 꽃을 들어 보이니까 다들 모든 스님들이 전부 다 뭐지 왜 저러고 계시지 왜 꽃을 하나 들고 있을까 이러고 이제 다들 궁금해하는데 가섭 존재 혼자만 그 대중 가운데 가섭 존재 혼자만 미소를 쓱 뛰면서 부처님의 마음을 이제 알아들은 거죠 가섭 존재 혼자만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쓱 미소를 띄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이심전심 이라고 해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이심전심 그러니까 여마미소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가섭 존재가 이렇게 여마미소 미소를 띄면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하시려는 법의 의도를 이렇게 알아챈 그 의도로서 이렇게 미소를 띄었단 말이죠 그래서 영산회상 거여마 부처님께서 꽃을 들었을 때 가섭 존재만 미소를 띄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부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나에게 정법 안장과 열반 묘심 정법 안장 정법과 또 열반 묘심 열반의 어떤 묘한 마음이 있으니 실상은 상의 없는 미묘한 법문이다 이 마하 가섭에게 이 법을 부축한다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꽃을 하나 들었을 때 이 소식을 알아들은 사람은 가섭 존재 밖에 없다 그러니 가섭의 법을 부축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제 이렇게 본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3초 전심 중에 세 번째는 니련하반 곽실상보라고 해서 대열반경의 다비품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열반 후에 부처님 이제 관에다가 불을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부처님 화장을 하려고 이제 불을 붙였는데 불이 안 붙더라는 거죠 관에 근데 나중에 며칠 지나서 며칠 지나서 가섭 존재자가 딱 관 앞에 도착해가지고 좀 늦게 도착했나 보죠 관 앞에 도착해서 막 눈물을 흘리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관 밖으로 두 발을 탁 내보이시면서 그때 이제 불이 났다 관에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던 화장이 이제 제대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열반하시고 나서까지도 가섭 존자라는 그 법을 전한 제자가 왔을 때 비로소 이렇게 다비를 허락하셨다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섭 존재에게 법을 전한 것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에서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어 이제 두 발을 관 밖으로 내놨다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 관은 네모난 관에 시신을 딱 넣는 거잖아요 그래도 꽁꽁 묶어가지고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관 밖으로 어떻게 발을 냈지 관을 돌아가신 분이 발로 뻥 차가지고 이걸 힘도 장하시지 이걸 발로 뻥 차가지고 이걸 뜯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도 가서 보니까 이제 관이라는 것이 이제 다른 게 관이 아니라 인도는 딱히 관을 따로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나무를 딱 쌓아올리고 그 위에 시신을 올리고 그냥 이렇게 천을 덮은 모습을 저는 이제 가서 봤었어요 아마 그런 정도의 형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을 이렇게 내보이면서 불이 났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부처님께서 딱 말씀으로써 대놓고 내 법을 가섭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냥 이런 정황을 봤을 때 부처님께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가섭에게 전한 것이다 라고 선에서는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3초 전심으로 가섭에게 첫 번째 법을 전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전하면서 부처님께서 전법기를 남겼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선에서 하는 얘기니까 우리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법계라고 해서 선에서는 이것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전하는 전법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법이란 본래 본래부터 법이어서 법이라고 할 것조차 없으니 법이라고 할 것도 한 없으니 법이라고 할 것이 없는 법을 또한 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없는 법을 전하니 법이라는 법에 어찌 법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법계가 나오고요 좀 비슷해가지고 그 다음 일대 조사였던 마하 가섭 존자가 이대인 안한다에게 법을 전하는 그 전법계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일대 마하 가섭 존자도 비슷해요 법이라 하는 법 법 본래법은 법이라고 하는 이 본래법은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다 그러니 어찌 한 법 가운데 법과 법 아닌 것이 따로 있겠는가 이런 전법계를 남겼고 세번째 이제 안한다 존자의 이제 개송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있던 법을 전하니 전에 깨달으면 법이라 할 것도 없다 각각 모두 스스로 깨달으라 깨달으면 법 없음도 또한 없다 이렇게 이제 비슷한 어떤 흐름으로 전법계를 남겼어요 이렇게 부처님과 가섭과 안한다가 이런 전법계를 남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제가 이제 선에서는 법을 깨닫도록 한다 그래서 법을 깨닫는 것 이걸 이제 마음을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또 자기 본래 면목을 깨닫는다 자기 성품을 깨닫는다 자기 본성을 깨닫는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과 성품, 본성, 본래 면목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법을 깨달으라고 했잖아요 선에서 그리고 본성을 깨닫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견성을 해야 된다 성품을 견,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본래 면목을 확인하고 깨닫고 그걸 이제 견성 도노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도노 후에 이제 점수 점차적으로 이 소를 키운다 이 법이라는 것 본래 면목 자성을 소의 시부도라는 것에선 소의 비유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소를 확인하고 견우 두고 해서 보고 소를 딱 잡은 다음에는 소를 키운다 그러거든요 모구라고 해서 그래서 소를 키우는 걸 한다는 말이죠 근데 시부도에 보면 소가 나중에 소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처럼 선에서 언뜻 보기에는 견성을 그렇게 중요시하게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불교는 성품을 보라는 그런 종교구나 그래서 법을 보라는 종교가 선불교구나 법을 깨달으라는 게 선불교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초기불교나 이런 데서도 선불교나 대승불교는 좀 문제가 있다 부처님은 마음이랄 게 따로 없고 법이랄 게 따로 없고 뭐 저기 부처님께서는 무하라고 했잖아요 무하 무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하라는 데는 어떤 그 절대적인 참마음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은 거다 그런 건 본래 없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런데 선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법이라고 자성이라고 본래 왼목이라고 하면서 자꾸 마음을 주장한다 법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선불교는 부처님 뜻과 어긋난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본단 말이죠 초기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선불교를 이렇게 그렇게 좀 비하할 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늘 이렇게 거북을 물고 하는 얘기가 선불교가 그것도 하나의 화성의 비유 같은 방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을 내세우는 종교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전법계에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법이라는 건 방편일 뿐이에요 법이란 본래 법이어서 법이라고 할 것조차 없다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면 이게 바로 중도 불이 중도를 서라고 부리 중도 바른 안목을 갖춘 법에서는 불이법이라고 하잖아요 불이법 불이 중도라는 불 아니 불자에 둘 이 자를 써요 둘이 아니다 이 소리는 둘 셋 넷 이 세상은 나와 너 둘로 나뉘죠 너라는 존재도 이 사람 저 사람 무수히 많은 여러 사람으로 나뉘잖아요 무수히 많은 물질과 대상과 모든 것들이 서로 나뉘잖아요 그걸 나눈다는 것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삼나 삼천대천 개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뉘는 거를 분별되는 걸 여기서는 둘 이 자를 쓴 거예요 불이법에서는 그래서 나와 너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선악 이게 둘로 우리는 나눠서 세상을 항상 분별해서 해석하는데 본래는 둘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불이법이야말로 진실을 진리를 드러내는 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법이 따로 있으면 둘이겠죠 법이 따로 있으면 내가 있고 법이 있잖아요 내가 법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럼 법 따로 나 따로 아니에요 그럼 둘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요 내가 있고 내가 깨달아야 할 법이 있으면 둘이에요 그런데 99%가 법이고 내가 1%예요 그래도 둘이잖아요 99 대 1 둘이잖아요 그런데 100% 법밖에 없어요 온 천지 하나의 티끌의 어떤 오차도 없이 티끌도 없이 나뉜 것 없이 완전히 이 세상 전체가 올 완전히 법뿐이다 그냥 이것뿐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법뿐이라는 것을 이 마음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음이고 저도 마음이고 마이크 하늘에 달 구름 태양 공기 모든 것 하나하나가 법 아닌 게 없다 오로지 100% 법뿐이다 그러면 법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법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오로지 법뿐이라면 나뉘지 않았다면 거기에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어감의 말을 얘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태어났는데 무인도에서 태어나가지고 내가 그냥 태어나서 무인도에서 지금까지 혼자서만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라는 분별이 있겠어요 저보고 남자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혹은 저보고 사람이다 이러겠어요 다른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 남자가 아닌 여자가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 나보다 키가 크고 작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가능성 그런 말도 필요 있겠냐 말이죠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붙일 필요도 없죠 그것처럼 온통 법뿐이라면 거기는 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필요가 없죠 법 아닌 게 없으니까 그걸 법이라고 이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이란 본래 법이어서 본래 법뿐이어서 법이라고 할 것조차 없단 말이에요 100% 오로지 법뿐이니까 거긴 법이라고 할 게 따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 법이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을 또한 그냥 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없는 법을 전하니 법이라는 법이 어찌 법을 더 할 수 있겠느냐 없는 법을 전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없는 법이라고 했는데 그럼 또 없다라고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모두가 본래 본래 온통 법뿐이니까 그러니까 법을 있다라고 해도 되고 없다라고 해도 돼요 근데 또 다르게 말하면 있다라고 해도 맞지 않죠 딱 맞지 않죠 없다라고 해도 맞지 않아요 없다라고 하려니 온통 법뿐이니까 또 있다라고 하려니 뭔가 이렇게 있으려면 있고 없는 둘로 나눴을 때 있다 없다가 구분이 되잖아요 즉 있다거나 없다라는 것은 둘로 나누었을 때만 상대적으로 규정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있다거나 없다라는 말로 규정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중도에서는 유무 중도 이러거든요 유무 중도 이 중도에서는 유라고도 말할 수 없고 무라고도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를 이름에서 그냥 법이라고 방편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법은 법이 아니에요 이름을 법이라고 했을 뿐이지 그게 금강경의 사상이에요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 이름이 불법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법이라고 이렇게 쓸 뿐이다 이거죠 그러니 법이라는 게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로 있으면 그건 법이 아니죠 따로 있으면 법 아닌 따로 있다라는 게 벌써 둘이라는 걸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을 깨닫는다는 것은 따로 깨달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이 법은 100% 이미 구족 내가 법이란 말이에요 법을 찾는 이놈이 법이란 말이에요 법이 뭐지 하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이 뭐지 하는 게 이게 법을 생생히 드러내주고 있어요 내가 법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법이 뭐지? 난 모르겠어 모르겠어가 어디서 나와요 모르겠어 하려면 법이 없으면 모르겠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온통 내가 그냥 뭐 하나 뭐지 했다 하면 모르겠다 했다 하면 알겠다 했다 하면 전부 다 법에서 한단 말이에요 온통이 법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계속 논의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은 없는 법을 찾는 게 아니다 없는 부처가 되는 게 아니다 이미 100% 애초부터 부처였단 말이에요 애초부터 법이었고 애초부터 마음이었고 애초부터 마음을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문득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쓰고 있던 이 마음 말이야 이거 말이 이거라고? 이건 뭐 내가 새롭게 찾을 것도 없고 새롭게 깨달을 것조차 없는 건데 늘 쓰던 건데 나한테 힘이 볼래 갖추고 있던 건데 그래서 좀 힘이 빠진다 맥이 빠진단 말이에요 딱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난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 가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알았다 하면서 막 신이 나고 막 그냥 쑥 내려가는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체험의 쭉종이를 보고 체험은 진짜가 아니에요 체험은 부수적인 거란 말이에요 부수적인 거 법을 깨달은 거에 딸려오는 부수적인 거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이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은 병이 낫는 게 소원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병 때문에 아파가지고 너무 고생하던 사람은 병 낫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어제 밤까지 아파 죽을 것 같았어요 몇 날 며칠 아파 죽을 것 같았다가 병을 너무 낫고 싶었어요 그런데 잠을 자고 나서 눈을 딱 뜨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몸이 개운해서 안 아파요 병이 낫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입맛도 돌아오고 몸이 개운하니까 너무 살 것 같아서 너무 날아갈 것 같고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기쁜 느낌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쁜 느낌이 병 난 거예요? 기쁜 느낌은 그냥 부수적인 거잖아요 병 난 게 진짜지 기쁜 느낌이 진짜가 아니잖아요 왜? 며칠 지나면 기쁜 느낌은 사라지잖아요 병 나서 기쁜 느낌 평생 갑니까? 병 나서 기쁜 느낌은 그때 잠깐이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 느낌은 그러면 이제 며칠 지나고 나면 어때요? 그냥 병 난 채로 또 사는 거예요 병 없는 채로 사는 거예요 병 없는 채로 그게 진짜 삶이잖아요 병 없는 채로 아무 일 없이 사는 거 그게 병 낫는 거의 실상이잖아요 그런데 병이 낫자마자 너무 기쁘다 보니까 그 기쁜 감동 그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사람에 따라서 얼마나 내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추구했느냐에 따라서 혹은 이게 강하게 밀어붙인 사람을 쑥 내려가는 게 클 수도 있고 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의외로 여러분 생각이 그렇잖아요 견성하면 뭔가 강렬한 체험이 막 하고 나에게 와서 막 전율이 오고 세상이 무너지고 이래야지만 깨달음일 거야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을 부러워하잖아요 나도 저렇게 깨달았으면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강렬한 체험이 오는 사람은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 100%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경우냐 하면 살다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경험에서 몸을 많이 아파 본 사람이라든지 마음을 좀 많이 다쳤던 사람이라든지 깊은 우울증에 좀 빠졌던 사람이라든지 몸이든 마음이든 어떤 한 측면이 좀 많이 힘들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고통받고 힘들었던 사람들 또 신체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아팠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뭔가 그렇게 막 짜릿한 그런 체험이 좀 강하게 오기도 해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뭐랄까 이렇게 다 그렇진 않다 보니까 이렇게 그럴 수 없지만 오히려 몸과 마음이 건강하던 사람들은 그렇게 막 짜릿한 체험이 강렬하게 오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또 그렇다고 해서 강렬한 체험이 왔으니까 나는 강렬한 체험이 왔으니까 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았었나? 또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법은 그냥 모를 뿐이에요 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근데 이제 많은 많은 임상실험이랄까 많은 사례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걸 깨달음이라고 안 하더라도 산매체험이나 어떤 명상이나 수행이나 심지어 영불이나 다라니 같은 거 수련대 해가지고 막 학생들이나 수련원생들 수련시키잖아요 그럼 뭐 30분 1시간만 공부를 시켜도 수행을 시켜도요 체험 막 강렬하게 오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한 3분의 1 이상이 강렬한 체험들을 해요 불과 1시간도 안 된 짧은 시간 동안 그러면 막 마음 나누기 하면서 수행할 때 어땠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어땠습니까 하고 돌아가면서 얘기하라려면 한 3분의 1은 막 뭐가 쑥 내려가는 체험을 하기도 하고 막 눈물을 펑펑 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막 뛰쳐나가서 뭔가를 막 토하기도 하고 막 붕 뜬 것 같은 느낌을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나머지 한 3분의 2쯤은 너무 부러워해요 야 너는 대단한갑다 넌 얼마나 수행을 깊이 했으면 그런 체험을 했어 난 그런 체험 하나도 없었는데 이러면서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부러워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진짜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좋고 나쁜 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명상 조금만 시키면 체험이 강렬하게 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시켜도 그냥 그냥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대단하고 대단하지 않고 뭐 근기가 높고 낮고 이런 거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자꾸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수행을 잘했나 못했나 라는 걸 자꾸 해석하고 판단하고 규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거기에 연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우리 10년 20년 전에만 해도 다 그랬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대단한 줄 알았고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그 체험이 어떻게 오느냐는 그건 두 번째 문제잖아요 병 났는데 네 병 났나 기분이 어땠냐 어떤 사람은 신나게 좋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병 났고 나니까 진짜 이렇게 빨리 날 수 있는 게 왜 나는 이렇게 남들은 2, 3일이면 낳는다는데 난 왜 이렇게 한 달 동안 안 났던 거야 하고 막 화닥장 날 수도 있어요 병 났는데 하던 사람은 그런데 병 난 게 그게 진짜지 그 느낌이 진짜가 아니듯이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법은 본래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어요 그게 본래 있던 법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법이라고 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내가 여러분들 생각 오해가 뭐냐면 깨달은 사람은 자기 참 자기를 본성을 확인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본성을 확인하고 나면 또 이제 옛날 선사스님들 이야기나 이런 걸 보면 너가 이게 뭘로 보이느냐 이게 컵으로 보이냐 아직도 컵으로 보이냐 법으로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하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깨닫고 나면 지금 내가 보이는 이렇게 보이지 않고 깨달은 사람은 전혀 새롭게 별천지로 세상이 보이나 보다 이걸 보고서 컵으로 안 보이고 이게 막 그냥 법으로 보이나 보다 이게 이게 막 마음으로 보이나 보다 온 세상 천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동등한 평등한 마음으로 보이나 보다 뭔가 새로 전혀 다르게 보이나 보다 그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렇게 병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그럼 병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와 다르게 그렇게 보인다면 뭐랄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이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뭐 날마다 막 그냥 그렇게 보이고 산다면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저도 오랫동안 이런 고민을 해봐서 안다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이제 옛날에는 딱 돌을 깨닫은 사람은 우리와 완전 다를 거야 그런 사람은 일곱 질투적이 어떨까 그 사람은 화장실에 가서 우리랑 똑같은 똥을 넣을까? 그 사람도 배고프면 막 우리처럼 배고프다고 막 먹을 거 막 찾아갈까? 배고프도 도인들은 배가 고파도 점잖게 빨리 안 먹고 배가 고파 아무리 고파도 천천히 먹을 것 같고 호들갑 떨면서 음식을 찾지 않을 것 같고 절대 과식은 안 할 것 같고 아프지도 않을 것 같고 뭐 이러잖아요 그 옛날에 또 인도에서 성인 뭐 뭐 보면은 담배 피는 성자라서 깨닫고 나도 담배 쩔어가지고 결국 폐안 걸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깨닫고 나면은 병원 안 가느냐 병원 갈 수도 있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쓴 뭐 뭐 뭐 글을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해서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하길래 누가 쓴지 모르지만서도 어?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 게 뭐냐면 깨달은 사람도 그 심지어는 병원 가는 건 당연하고 심지어는 깨달은 사람도 정신병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누가 이제 썼다는 거예요 어떤 깨달은 사람이 썼는지 근데 스님 그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자신의 어떤 그 심리적인 어떤 그 업습의 반복 그랬던 것들은 단박에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백이면 백 제가 백이면 백이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 자리를 확인하고 나서도 시간 지난 1, 2주 지나고 나면 한두 달 지나고 나면 심지어는 1, 2년 지나고 나면 자기 깨달았다고 선언하던 쏙 들어가요 다시 물어보면 아 스님 제가 아 물릴 수 있으면 물리고 싶네요 스님 그거 안 되는 얘기로 쳐주세요 확실치가 않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뭔가가 좀 달랐는데 지금은 또다시 돌아왔어요 그냥 돌아왔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법을 상으로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막 그 체험 내가 어제나 그저께는 없었던 체험이 오늘 새롭게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어제도 없고 그저께도 없던 체험이 지금 딱 나타났으니까 그 체험이 깨달았는 줄 아는 거예요 어제도 있고 그저께도 있든 이 심심하고 아무 일 없는 이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 체험이거든요 이 체험 늘상 있는 이 체험 근데 이 진짜 베개를 체험하고 나서도 그 당시 딸려오는 부수적인 어떤 일의 감정적인 이런 것들을 체험이라고 착각을 해서 아 왔는데 갔어요 분명히 잡았는데 놓쳤어요 깨달았는데 사라졌어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왔다 간 건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먹혀요 몇 년을 거친다니까요 몇 년을 거기서 또 헤맨다니까요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선지식이 있는 거거든요 먼저 그 길을 가본 사람들이 아니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굳은 선지식이 있다면 굳은 믿음이 있으면 그렇구나 하고 확 믿어버려서 그냥 공부를 딱 끝내 조금 더 빨리 끝낼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 할지라도 영 믿을 수가 없어요 깨달음이 이런 게 깨달음인가 하고 확 믿어버리면 끝나는 공부인데 이게 믿어지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없음 때문에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깨달음이란 상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그러잖아요 부처님과 마가석과 아난다가 똑같이 그러잖아요 본래 있던 법이지 법이라고 할 이름이라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는 없는 것이고 본래 있던 걸 깨닫는 거다 깨달았는데 어? 깨닫어요 하면서 어제 없던 게 지금 드디어 난 깨달았어요 이래가지고 뭔가 어제는 없었는데 지금 있다 그리고 깨닫고 난 다음에 이거 사라질까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거부터 챙기는 거예요 이게 사라졌나 하고 그거는 진짜 깨달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찾아야지만 있는 거는 찾는 그 놈인데 그러니까 법을 대상화해서 찾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자기 법을 확인하고 나서 그렇게 법을 대상화해서 좀 챙기는 시간들이 좀 필요해요 그걸 이제 소를 키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법이 사라졌나 어제 도망쳤나 자꾸 확인해보는 버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자꾸 분별에 끌려가다가도 아 여기서 돌아와야지 하고 자꾸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쳐본단 말이에요 아 여기지 이거 있지 하고 이걸 쳐야지 여긴 여긴 한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그리고 자꾸 자기 뺨도 한번씩 때려보고 이건데 이건데 하고 소리도 뻑뻑 질러 보고 그러면서 자꾸 아 내가 또 분별에 끌려갔구나 분별에 끌려가지 않으면 그냥 이 자리인데 하면서 이제 자꾸 이 자리에는 익숙해지고 이 법의 자리에는 익숙해지고 왜 한 번도 내가 익숙하지 않았던 곳이니까 낯선 곳이니까 법의 자리에는 익숙해지는 시간이 오래오래 필요하고 또 이 분별은 너무 익숙한 거잖아요 너무 익숙한 거잖아요 분별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낯설어지는 시간들이 오래오래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분별에 끌려가는 게 처음엔 익숙하지만 나중에는 분별에 끌려가고 나면 이게 너무 영 찝찝하고 좀 재미가 없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 법의 자리에 있으면 아무 일 없는 이 자리에 있으면 그냥 편안하고 이러면서 이제 챙기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굳이 챙길 필요도 없이 생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생각 본능에 끌려가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끌려가는 게 이건데 그게 이것을 생생하게 비춰주는 것이니까 생각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겠지만 처음에는 그런 두고두고 오래 공부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달아야 되지만 법이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법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를 뿐이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지 이 말은 뭐랄까 머리로 이해 안 돼요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고 굳이 설명을 해본다면 내가 법을 깨달아서 법을 알겠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법을 알겠다 하는 건 뭔 말이에요 분별이 내가 모르는 수학공식을 이제 알았다 이러잖아요 내가 모르는 영어 단어를 이제 알았다 이러려면 모르는 영어 단어가 따로 있고 수학공식이 따로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나와 아는 자와 아는 것이 둘로 나뉘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만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은 법을 확인했다 할 때는 어때요 내가 법을 확인한 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나는 법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사라지고 법도 사라지는 거지 혹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법을 알았다가 아니라 나도 법이고 법도 법이고 안 것도 법이고 자기가 자기를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알려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모를 뿐이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면 우리가 분별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 법을 선명하게 이렇게 이걸 확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보물 하나를 내가 없던 것을 돈 주고 사가지고 딱 얻어서 주머니에 딱 넣어놔 가지고 언제든 내가 보면 이렇게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지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소유할 수 있는 뭔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을 확인하고 나서도 선명하지는 않은데요? 이란단 말이에요 선명하지 않은데요? 그게 선명한 건데 그건 자꾸 우리가 분별해서 선명한 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선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낯선 방식이죠 낯선 낯선 공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깨달음이라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닌 이유가 어렵지 않지만 어려운 이유는 늘 분별만 하던 사람이 우리 분별심을 가지고만 살았잖아요 평생 분별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무분별 그걸 문득 한 번 확인하는 거다 보니까 좀 마치 개미는 날아가다니지 않잖아요 앞뒤로 걸어 다니기만 하잖아요 기어 다니기만 하잖아요 앞만 보고 가는 것밖에 못하던 개미가 이렇게 한 길로 가는 것밖에 못하던 개미가 갑자기 나는 것 같은? 제가 옛날에 그런 비유를 들었던 게 제가 애들이 게임을 하길래 야 스님도 한 번 줘봐라 나도 한 번 해보자 그랬더니 애들이 이걸 한 번 시작하면 한 30분을 앉아서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계속 달려가는 건데 그러고 계속 달려가는 단 말이죠 그래서 야 내가 한 번 해볼게 했더니 애들이 오 이러면서 선생님 한 번 하면 잘하실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내가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내가 한 번 하면 안 해 그렇지 한 번 하면 잘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와봐라 잘 봐 선생님 얼마 잘한지 봐 이래서 방법만 알려줘 이래가지고 했는데 10초도 못 해가지고 죽었는데 10초를 못 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10초를 죽어도 못 깨겠는 거예요 그거를 그 애들이 옆에서 막 키대키대 웃으면서 스님 생각했던 거 하고 영 바보네 이런 표정으로 그러니까 저는 생각지 못하든 저는 딱 그 화면에 보이는 고개 단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위에 가서 뭐를 하나 이렇게 벽을 위에 이 화면이 전부잖아요 화면이 전부여야 되는데 이 끝에 가서 여기 뭘 뛰니까 위에 또 다른 화면이 나타나서 그 화면을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알았나? 여기 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화면만 보던 사람은 이 위아래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내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내 혼자 있었으면 10분, 20분, 1시간을 해도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그 아이가 스님 여기 가서 이걸 톡 쳐보세요 거기 가서 뛰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위에 또 다른 화면으로 확 가더란 말이죠 그건 내가 어떻게 아냐는 말이에요 제가 그것과 비슷하단 말이죠 한 번도 안 해본 한 번도 안 해본 시도이기 때문에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쪽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무분별지라는 게 우린 계속 분별만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명상을 자꾸 시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명상은 분별을 생각, 망상, 분별을 탁 내려놓고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냥 있는 거 그 명상을 하면 무조건 깨닫는다는 것 때문에 시키는 게 아니라 가장 근사치의 경험, 근사치의 경험? 이 깨달음과 무분별과 가장 근사치의 경험을 그래도 한 번 맛보라고 이런 색다른 어떤 무분별로 가는 어떤 비슷한 것을 한 번 체험을 보다 보면 어떻게 그냥 소가 뒷걸음치다가 뭘 하나 잘못 딱 밟아가지고 되듯이 그러니까 이 공부는 내가 여기서 저거를 딱 밟아가지고 열심히 뛰다가 열심히 뛰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딱 밟아서 저거를 딱 밟으면 되겠지 해가지고 밟아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어떻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법에서 앞으로만 가야 되는 줄 알고 앞만 보고 계속 앞으로만 가고 이렇게도 밟아보고 저렇게도 밟아보고 하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지쳐가지고 이렇게 멈춰서서 헛따려가지고 있다가 뭔가 그냥 헛디뎌가지고 헛디뎌서 그냥 주춤하면서 뒷발을 잘못 헛디뎠는데 그때 법을 딱 밟는단 말이에요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찾는 동안은 이 법을 발견할 수 없단 말이에요 헛디뎌가지고 뒷걸음질 쳤을 때 오히려 비료를 든다면 밟을 수 있는 법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익숙하던 습관대로 수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익숙하던 습관이 뭐겠습니까? 달려나가는 거 방법을 가지고 여기서 저기로 가는 거 방법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결과를 얻는 거 즉 인과적인 방법 원인을 제공하면 그걸로 인해서 결과를 얻는 방법 인과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니까 이 공부는 그래서 선사스님들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는 방법이 아니다 여기서 저기로 가는 방법이 아니다 바깥으로 찾는 동안은 안 된다 방법이 없다 수행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수행해가지고 깨닫는 거 아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왜? 수행이라는 원인을 갈고 닦아서 결과라는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니까 본래 있던 걸 깨닫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3대 2대 안한다 존자가 있었고요 3대 상나 화수 존자 4대 우바국다 5대 제다가 6대 미차가 건너서 이제 7대 8대 오면 7대 바수밀 존자 8조 불타 난제 존자예요 7조 바수밀 존자의 계정은 이래요 마음은 허공계와 같아서 허공과 같은 법을 보이나니 허공을 증득하게 되면 법이다 법이 아니다 라고 할 법이 없는 이라 이랬어요 또 이제 비슷한데요 8조 불타 난제도 마찬가지요 허공은 안과밖에 없나니 마음법도 또한 이와 같도다 만약 허공의 연고를 요달하면 이것이 진여의 도리를 통달한 것이다 이런 선오룩의 이 마음을 이 법을 허공의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허공과 같아서 이렇게 비유를 들기도 하고 임제스님은 아예 허공이다 허공이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마음은 이 허공과 같아서 이 허공을 증득하게 되면 법이다 법 아니다 라고 할 것조차 없다 허공은 안 밖에 없잖아요 허공에는 안 밖에 없어요 이 마음도 또한 이와 같다 이 허공을 요달하면 이게 진여들을 통달한 거다 허공은 동서남북이 없죠 지금 이 허공이 동인가요 성가요 남인가요 북인가요 허공은 동서남북이 없지만 사람이 사람이 저기 있으면서 여기를 남이라고 하고 여기 있으면서 북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기준에 따라서 기준을 세워가지고 좌표를 찍어가지고 이거를 동인이 선의하고 분별하는 것 뿐이잖아요 허공에는 동서남북이 없어요 안 밖에 없어요 허공에는 자기가 자기라는 걸 만들어 놓고 나서는 이 피부 안쪽에는 나고 피부 바깥은 세상이다 이렇게 나눠놨지만 허공은 이 툭툭 있는 허공에는 안 밖에 없어요 이 허공은 모양도 없어요 너 나라는 게 없어요 너 나가 전부 다 이 허공 위에 드러나고 사라지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 허공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허공 전체가 마음이란 말이에요 허공이 허공성 그래서 허공성이래요 허공성 허공장보살 이런 말도 있죠 이 허공성이 우리 법이란 말이에요 법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나 이러면 가슴에 있지 않을까요? 뇌 속에 있을까요? 이게 헷갈리잖아요 가슴에 있나 뇌에 있나? 이 마음이 딱히 위치가 없단 말이에요 위치 없는 참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자스님은 여러분이 마음을 써서 보고 듣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걸 보죠 여러분 그쪽에 있는 눈이 봤습니까? 이쪽에 있는 이 컵이 봤습니까? 그쪽에 있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컵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그럼 보는 이거는 여러분 쪽에 있는 눈에 있어요? 이쪽에 있는 이 컵이 있어요? 그럼 이게 없으면 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못 봐요 이게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본다라는 작용이 일어나요 이게 있어야지만 보이는 것이 있어야지만 또 마찬가지로 그 눈이 있어야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어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연기적인 관계는 둘이 아닌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은 둘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그럼 보는 경험이 여기서 일어나요? 거기서 일어나요? 딱 위치를 정할 수 없어요 여기서 일어난다고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규정해서 그것도 틀리고 이 소리가 여기서 일어나요? 여러분 귀에서 일어나요? 이 소리가 여기서 일어나요? 여러분 귀에서 일어나요? 이게 내가 듣는 거면 내 귀에서 일어나는 거면 여기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게 경험되잖아요 여기서 경험되죠 듣는 이놈이 여기서 경험되잖아요 여기서 그 말은 눈을 감고 한번 이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그것이 위치가 있어요 여기 있다라고도 말하자면 여기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이 진짜 여러분이 거기 있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에서 여기에 있고 하늘에 있고 구름에 있고 허공 전체에 퍼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허공 전체에 퍼져 있지 않나 말이죠 이걸 이걸 아는 이걸 알아차리는 그놈이 그 봄 자체가 분별을 따라가면 내가 저걸 본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내가 저걸 본다라는 경험이 여기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 생각 내려놓고 생각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그냥 이 소리를 들으면 그냥 이 알아차린 뿐이죠 이 안 뿐이에요 이거 이게 뿐이에요 이게 어디 위치를 정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기만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거기가 있어야지 이게 있잖아요 또 거기만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여기 없으면 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있음으로 그쪽이 있으면 이쪽이 있어요 그럼 이게 어느 위치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이러다가 또 저쪽에서 어떤 소리가 나면 그게 또 거기서 알아차리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알아차림이 여기 있어요 저 뒤에도 있고 100m 밖에도 있고 저 부처님이 별을 딱 보자마자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별에도 있고 이 마음이 온천지에 있지 않아요? 지금 발이 발이 시리다 하면 사실은 여기로 이 주위가 이 알미 여기로 바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혹은 전체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몸과 마음이 나다라는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나지 하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을 그 몸과 마음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몸과 마음이 나야라는 그 아르마리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내가 저것을 보지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했던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가 뭔가 진짜 경험되는 건 뭔가 거기 기울은 정말 뭐랄까 그 이제 그 누구도 노우라고 할 수 없는 진짜 이거를 예를 들어 우리가 내가 저 컵 두들기는 소리를 듣는다 이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눈을 감고 들었는데 이게 아컵 두드리는 소리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게 몇 미터 좀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일 거야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또는 요즘 3D 뭐 이런 거에서는 가상현실일 수도 있거든요 다른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다를 수 있는 가능성 사람마다 또 판단이 다 다를 거예요 이 소리를 들어주면 여러분 다 똑같이 듣겠어요 어떤 사람은 듣기 싫다 어떤 사람은 듣기 좋다 저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판단하고 다 다를 거예요 그럼 저를 보는 그 내용물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내용물은 다 다르니까 그건 다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보고 하 뭐 훌륭한 스님이야 하든 뭐 약 파는 사람이야 하든 그거는 그건 다 생각이잖아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이 사실 보고 나서 해석하는 건 다를 수 있지만 이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이 사실 듣고 나서 이게 좋다거나 나쁘다라는 분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냥 이건 모두가 똑같이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모두 이게 똑같은 진실이잖아요 그게 진짜 아니에요 이게 진짜 아니에요 진짜 있는 건 이게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나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나라고 한다면 이렇게 허공개화 같아서 이 마음이라는 허공성을 확인하면 이렇게 이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이해할까 봐 이렇게 말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냥 말로 해본다면 이해라는 게 아니라 깨닫고 나면 그렇다는 건데 말로 표현한다면 내 몸이 난 줄 알았다가 아 이 온 우주 벽기 전체 허공 전체가 나구나 이 허공 전체가 나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태어나서 살다가 나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이 허공성이라는 내 마음 내 마음 위에 별도 왔다 가고 달도 왔다 가고 나무도 왔다 가고 빌딩도 왔다 가고 사람도 왔다 가고 대한민국도 왔다 가고 지구 역사가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시공을 뛰어넘는 무량수 무량광의 이 허공성 속에 허공성이라는 나라는 진정한 자기 속에 이 온 우주가 왔다 가잖아요 근데 왔다 가는 건 진짜가 아니죠 인연따라 생겨났다가 인연따라 사라지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가 아닌 이유는 뭐예요 이건 인연따라 왔다 인연따라 가잖아요 인연따라 왔다 인연따라 가잖아요 아이 좀 심한 비유지만 누가 여기 도끼를 가지고 탁 내려 찍었다 반으로 그럼 나는 가잖아요 아침에 먹은 음식 맨날 먹은 음식들이 먹고 나서 소화가 돼서 계속 빠져나가고 순환하고 있잖아요 이 몸뚱아리는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과학에서는 7년이면 세포가 다 바뀐다고도 그러고 미립자의 차원에서는 10에 마이너스 23승 초에 한 번씩 우리 몸의 미립자는 싹 바뀐다 하거든요 그럼 이 몸을 나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착각했던 거지 10년 전 나 가져와 보세요 20년 전 나 그 20년 전 나의 몸이 지금 여기 몸에 남아 있을까요 20년 전 나의 그 몸은 지금쯤 바다에도 가 있고 그 세포는 하늘에도 가 있고 비로도 가 있고 땅 속에도 가 있고 딴 사람 몸에도 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싼 거를 딴 사람이 사과가 돼서 딴 사람이 그 사과를 먹어가지고 그 딴 사람들 몸을 몇 번 돌고 돌고 돌아서 딴 사람 몸에도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떻게 이 몸을 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20년 전 몸이 내가 아니고 이 몸과 20년 전 몸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20년 전에도 나라고 했던 그 놈이 있네요 그죠? 지금도 나라고 하는 그 놈은 있고 그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죠? 호공성이잖아요 내가 막 깊은 우울증에 시달릴 때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우울증 떠나가서 난 이제 우울해서 자유로워졌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울증은 내가 아니잖아요 왔다 간 거지 그러니까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우울을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이놈이 진짜지 우울은 내용에 불과해요 내용, 내용물 나는 보수주의자야, 진보주의자야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왔다 가는 내용이에요 그냥 수상행식, 수원이잖아요 상원이잖아요 생각 생각을 내가 쥔 거예요 내 생각이라고 여러분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라니까요 진짜 여러분은 그거는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생각들이 여러분 불교신자도 아니고 기독교신자도 아니에요 저도 유치원에 성무유치원 나와서 천주교였다가 초딩 때는 또 교회도 다녀봤다가 제가 어릴 때 교회 수련회 막 찹쌀떡 먹기 게임하던 기억이 짐도 나요 서울에서 대학생 헝아 누나들이 와가지고 막 성무유치원에서 기독교 무슨 대학 이렇게 수련회 해주고 이랬던 기억이 짐도 나거든요 그럼 제가 불교라는 게 불자라는 게 정해진 실체란 말이에요 왔다 가는 내용물이에요 불교 내용물이라니까요 내가 정체성이 스님이다? 내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나는 정체성이 스님이야 나는 불자라고 생각하고 그걸 쥐고 있다면 저는 완전 비불교적인 모양을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양을 이거 다 방편이죠 이게 다 방편이잖아요 전부 다 이게 나예요 이 허공성이 나지 이 허공성 하나가 대기 대용으로 여러분을 지금 법문을 듣게 하고 있고 저한테 지금 이렇게 법문을 하게 하고 있고 이 법을 하는 것도 자기고 법을 듣는 것도 자기라니까요 실제가 그런 게 여러분 법문 듣는 게 저 스님이 법문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법문을 듣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이 내가 안되겠다 하면 저라는 존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법문을 막 하고 있어도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있었어도 여러분이 그거는 진리 아니야 했으면 이거를 들을 수 있었겠어요? 자기가 듣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법문을 하는 것도 자기이고 법문을 듣는 것도 자기예요 사실은 꼭 이 하나를 중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허공성 이게 이제 이 법이란 말이에요 이 법 그리고 이제 또 내려오다 보면 15조 가나제바존자가 또 이렇게 말해요 본래 상대에게 법을 전하는 사람은 해탈의 이치를 말하기 위함이나 법에는 실제로 깨달음이 없으니 마지막도 없고 또한 시작도 없다 법을 전할 때는 상대에게 전하는 사람은 묶여 있으니까 묶여 있는 데서 풀려나라고 해탈을 설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깨달음도 없고 법도 없어요 묶인 사람을 그냥 풀려주는 것 뿐이에요 내가 거기에 막 사로잡혀 괴로워하니까 그래서 풀려둔 것 뿐이에요 마치 이렇게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강가에 매달려서 손 놓으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매달리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매달리고 있고 떨어지면 난 죽을 거라는 엄청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걸 훤히 아는 사람은 손 딱 놔버리면 여기 물이 깊지가 않아가지고 턱 떨어지면 그냥 사는데 저는 왜 저러고 있지?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괴로움은 진실이 아닌데 본인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걸 놓으면 나는 죽을 거야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놓으면 사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해탈하게 네가 생각으로 만든 모양으로 나는 엄청난 곳에 벼락에 처해 있고 내가 딱 놓는 순간 나는 저 급류에 휩싸여 죽을 거야 라는 엄청난 망상에 빠져 있구나 근데 그건 네 생각이다 이것만 놓으면 산다 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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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그게 해탈이거든요 진짜 구제해주려고 근데 오랫동안 이거 여기 급류에 쓸려가면 죽는다라고 오랫동안 배워 익힌 사람은 죽어도 못 넣겠죠 부처님이 아무리 놓으라고 해도 평생 그렇게 배웠으니까 죽어도 못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놓으라고 해도 못 넣는 거예요 자기 업습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집착, 욕망, 탐진체 삼독, 탐심, 욕심 성내고 화내는 마음 나라고 집착하는 마음 그거 내려놓으라고 해도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욕망 내려놓으면 진짜 속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거 욕망을 내려놓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거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고 그거 내려놓으면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또 20조 사야다 21조 바수반두고요 23조 항린라 존재의 개성이에요 마음의 성품을 바로 알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 말 하나 분명하게 깨달으면 얻음이 없어 얻을 때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 이 성품을 바로 알고 나면 아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거구나 분별로는 노력으로는 가다할 수 없는 거구나 인과적인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생각으로 할 수 없어요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쉽게 말로 깨우쳐줘서 금방 깨닫게 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쉬워가지고 이거 진짜 마음이 열린 사람 같으면 야 이거 뭐 될 거 한 5분만 얘기하면 바로 알 것 같은데 싶단 말이에요 처음 마음 같아서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문할수록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 말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하고 때로는 내가 말을 하면서도 세간의 눈으로 보면 제가 말을 하면서도 뭐라고 했나 싶기도 하고 왜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했다 정반대 얘기도 하니까 사람들 얼마나 헷갈리겠나 싶기도 하고 말로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쌈박하게 설명한 건데 싶은데 이것도 왜 할 텐데 싶고 오해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까지 자상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싶기도 하고 또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나면 이렇게 이해해서 딱 이해한 걸 잡을 텐데 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소법이라는 게 하문할수록 어찌 보면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뭔가 깔끔하게 안 되고 깔끔하게 할 수는 있는데 깔끔하면 깔끔할수록 오해의 소재가 자꾸 커지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뭉뚱그려 얘기하는 게 좋아요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 얘기 안 하고 분별이 좋아하지 않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이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심심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또 이제 말을 가지고 지저분하게 이게 마치 설법하는 것은 똥을 겨우 이제 한 10분 똥 산지 10분 지나가지고 똥 냄새가 이제 사라져가지고 다행이다 싶은데 똥 냄새 안 나니까 이제 좀 살겠다 싶은데 부지깽이를 갖다가 똥을 자꾸 이렇게 휘저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본문을 하는 것은 똥하고 법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냄새가 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하는 것은 이 냄새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물을 끼얹는 것과 똑같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말을 제가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본문은 듣되 이거를 붙잡지 말라는 말이에요 말에 붙잡지 마라 말에 낙처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할 뿐 말에 낙처가 뭐지 하고 궁금해 할 뿐 그래서 어찌 보면 이래요 여러분 제가 한 시간 반을 강의를 하잖아요 한 시간 반 동안 뭔 얘기한지 몰라도 돼요 그냥 말에 파장이 지훈장만 시컨 재밌게 떠들었네 하고 말아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그 본질은 뭐냐면 나는 조선님이 얘기하는 그 법을 확인하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에 일단 들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지 싶어서 뭔 말을 하는지는 나는 듣지도 못했어요 그냥 듣느라고 그냥 앉아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또 일부러 또 억지로 내가 저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해 안 하려고 막 길 쓰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고 말로 이해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한 시간 반을 듣고 일어나면 여러분은 말로 이해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말은 이해를 못했어도 어때요 한 시간 반 동안 왜 앉아 있었어요 이 귀한 시간에 왜 앉아 있었습니까 뭔지 모르는 이걸 알고 싶어서 근데 본문 한 시간만 시컨 듣고 났는데 결국은 모르겠다 모르겠으면 더 강해졌다 그건 잘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분명히 깨달으면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어둠은 본래 가지고 있는 거라서 누구나 본래 얻어 있는 거라서 얻을 수가 없어요 본래 얻어져 있는 거라서 얻어도 있다니까 끝까지 안 믿네 하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진짜 옛날에는 옛날에는 누가 한 번 깨달은 것 같다고 얘기해도 전부 다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깨달았다 이런 게 오히려 더 이상한 놈이죠 어찌 보면 난 모르겠다 이게 오히려 더 좋죠 깨달았다 이런 건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게 어둠이 본래 없는 게 진리인데 자기가 깨달았다라니까 망상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 이거 안 것 같은데 놓쳤습니다 이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떤 씨름이냐면 깨달았다니까 깨달았다니까 그게 맞다니까 그럼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 죽어도 아닙니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아르마리로 안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자기가 확인했다고 하고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그제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르마리로 안 것 같아요 진짜 안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면 그러면 다시 해보든지 아르마리로 안 것 같아요 하고 그 생각 내려놓고 그 생각 내려놓고 지금 아르마리로 안 것 같아요 그놈은 뭐냐 그놈은 그게 지금 어디 그건 거기 아르마리가 있느냐 지금 여기 무슨 아르마리가 있느냐 여기에 이게 아르마리에요 이게 그냥 이걸 뭘 알아야지만 이걸 들어요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게 머리를 해석해야지만 이렇게 살아있냔 말이죠 27조 반야달아준자에요 보리 달마스님의 스승 달마스님의 스승이에요 반야달아준자가 남인도 향지왕의 초청으로 향지왕이 보리달마의 아버지죠 향지왕의 초청으로 향지국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제 그 향지국의 왕이 반야달아준자에게 큰 스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반야달아준자에게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한 이 세상에 있는 진귀한 보물 가운데 가장 진귀한 보물을 너무 감사한 마음에 보물을 해주신 감사한 마음에 그 아주 귀한 보물을 선물로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반야달아준자는 왕의 왕자들이 옆에서 이렇게 있는 걸 보고서는 왕자 세 명이 있었는데 그 왕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해요 그 값진 보배구슬을 선물 받고서는 이 보배구슬을 딱 보여주면서 세상에서 이 보배구슬이 가장 값지다고 하셨는데 이 보배구슬보다 더 값진 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우리 아버님 왕께서 향지국 고강인 우리 아버님께서 스님께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준 게 맞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가장 위대한 왕인데 왕이 가장 값진 보물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님이 주신 그 보물이 가장 값진 게 맞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셋째 왕자가 이제 나중 보리달마가 되죠 셋째 왕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모든 보석 중에 가장 으뜸은 법의 보석이다 진리의 보석이다 이거는 물질적인 보석 아니냐 진짜 보배스러운 것은 진리다 진리 진리라는 보석이야말로 가장 보배스러운 보석입니다 가장 뛰어난 빛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보배구슬이 빛을 반사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게 뛰어난 빛이 아니라 지혜의 빛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빛입니다 하고 답을 해요 그러면서 세상의 보배구슬은 이 보배의 스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보배구슬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광명을 비추지 못합니다 빛이 있어야지만 이게 반짝반짝거리는 영롱한 빛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이라는 이 보배구슬은 저절로 드러났고 스승이 그 광명의 구슬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그 스승이라고 하는 분이며 1제 중생에 1제 중생에게도 그 광명의 구슬이 본래 완전한 광명을 빛을 본래 스스로 바라고 있는 사라질 수 없는 깨뜨려지지 않는 그 광명의 빛이 누구에게나 본래 구족되어 있다라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석이다 호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 반야다라 존자는 셋째 왕자야말로 완전히 법을 깨달은 이런 어떤 법을 갖춘 수행자의 근기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깨달았죠 그러다 나중에 향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셋째 왕자는 아버님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한 7일 동안 선정에 들어있다가 깨어났다 그래요 그가 깨어났을 때 이제 반야다라 존자가 찾아와서 보리달마 보리다라였어요 그때는 달마가 아니었고 이름이 보리다라였어요 이 보리다라를 찾아와가지고 출가시켜서 구족계를 주고 법을 부축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달마라고 해서 법을 부축해 주게 되죠 그 보리달마가 인도의 28대조가 되고 중국선에 동시에 중국선의 초조가 되는 인물입니다 이 보리달마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중국에 왔다 그러잖아요 달마가 동쪽에서 온 까닭은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달마가 인도 남인도 향지국에서 배를 타고 527년에 중국에 도착했다 남쪽 남중국 지금 양나라죠 양나라에 도착했다 이런 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페르시아 쪽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승려였다 그런데 480년에 중국에 도착했다라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법한 것이 그 당시 인도는 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으로 수입되던 많은 경전이나 어록이나 경전이나 이런 가르침들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유입되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런데 주 루트가 우리가 실크로드라고 알려져 있는 중앙 인도와 중국사의 히말라야가 가로노여 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주로가 대부분 백길은 별로 없었고 주로가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중국으로 유입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처음에 번역 중국말로 번역했던 다양한 스님들도 주로는 무슨 구자국이니 뭐 하던 것처럼 그런 어떤 중앙아시아 있던 이쪽에 있던 스님들이 중국으로 와가지고 번역을 하는 그런 일들이 주로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달마 스님도 인도에서 직접 왔다 그 당시는 그렇게 직접 오는 경우는 흔치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페리시아 쪽에 어떤 중앙아시아 쪽에서 온 사람이 아닐까 하는 때 이런 두 가지 설이 있다 그래요 어쨌든 보리달마가 이제 중국에 도착해서 그 당시가 이제 중국의 분위기가 이제 위진 남북조 그때인데요 불교 중국에서 불교가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인도에서 막 번성했던 초기 불교 대성불교 대성불교의 수많은 경전들 또는 논서들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막 번역되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북조 쪽에는 뭐 오오십육국이라는 오랑케가 세운 나라다 이렇게 하지만 그 오랑케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뭐 이렇게 서역이라든지 불교가 그쪽에 먼저 전래돼가지고 나중에 중국으로 오는 그 과도기에 있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민족들이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오랑케지만 뭐 그 뭐 어떻게 오랑케겠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미리 불교를 먼저 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북조 쪽에 그 오오십육국을 막 건설하면서 대부분 이제 그 쪽에서는 불교를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였고 수많은 그 그 쪽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스님들을 모셔와가지고 번역을 시켰고 뭐 구마라집 같은 이런 분들을 번역하게 했다고 했죠 그래서 어 대부분의 대소중의 경전들이 대부분 번역을 마쳤을 때에요 주요한 경전들은 번역을 마쳤고 그게 이제 남쪽 양나라까지도 많이 전파가 되어 있었고 어 보리달마가 양나라에 남인도 쪽에 먼저 왔다고 했죠 남인도에 남인도에 먼저 왔을 때 그때는 양무제가 있을 때인데요 양무제라는 임금이 양나라에서도 남조 쪽에 있는 양나라에서도 상당히 불교를 아주 막 부흥을 많이 시켰던 임금이에요 그래서 경전도 많이 번역을 했고요 사찰을 많이 전국각지에 사찰을 많이 지은 왕으로 유명하고 스님들도 많이 배출을 시켰고요 또 승가고시 제도를 만들어서 스님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고시를 만들고 그렇게 했고요 또 불교 융성정책을 강하게 폈고 48년 동안 재위하면서 동태사라는 절에서 이 왕이 양무제라는 왕이 네 번을 출가를 했어요 또 행자로도 살았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나라를 경영하다가 한 한두 달은 절에 가서 행자로 살고 개를 받고 또 스님으로 살고 이러다가 신하들이 막 찾아와 가지고 다시 오셔서 나라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 또 못 이기는 척 가가지고 나라를 또 한동안 이끌다 또다시 절에 가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절에 가서 이렇게 또 행자로 있을 때는 국가로 모셔가는 대신 나를 모셔가는 대신 국가 막대한 재정을 그 절에 보실 또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절은 국가재정을 상당히 절 쪽으로 많이 유입을 시키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막대한 재정을 절에 공양을 올리고 그럴 정도로 불교에 매우 심취해 있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양문제도 절을 많이 짓고 하는 게 어쨌든 불교를 표면적으로 믿다 보니까 내가 복도 많이 짓고 불교를 많이 부흥했으니까 많은 복을 지었겠지 내가 극락 정태 왕생 하지 않겠나 또 그 당시 초기에는 정토신앙이 상당히 유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내가 극락 정토 가겠지 이런 식의 마음을 가졌겠죠 그래서 남쪽에 배가 한 대 인도해서 왔는데 아주 고승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임금에게까지 들린 거죠 그래서 그 스님을 바로 임금에게 모셔와라 해가지고 닮아 스님이 양문제를 만나요 그래서 그 대화가 아주 유명하죠 양문제가 먼저 그 스님을 만나자마자 묻습니다 왕들은 다 그래요 높은 사람들은 큰 스님들이나 스님들을 보면 제가 불교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쓴 사람입니다 어필을 좀 하려고 애써요 나도 불교심한 사람이 다 어필을 해요 그런데 그런 어필을 한 거겠죠 내가 왕이 된 후 내가 왕이 된 후 지금까지 정말 많은 절을 지었고 수많은 경전들을 펴내었으며 수많은 승려들을 보색해왔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은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럼 대부분 스님들이라면 일반적인 스님들이라면 임금님 대단하시네요 와 스님들이 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대단한 공덕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했겠죠 적당히 훌륭하십니다 왜 훌륭한 게 맞잖아요 방편으로 보면 훌륭한 거예요 현실 현실로 봤을 때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출세관에서 봤을 땐 훌륭하다는 것 쫓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법문을 할 때 방편법과 세관법 진제와 속제 두 가지를 적절하게 적절하게 사용해서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달마스님이 조금 오바한 거죠 이제 쉽게 말해 달마스님이 양무제쯤 되고 불교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양무제는 지금 법을 곧장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선을 선이라는 쭉정의 같은 것들 파사현정 삿된 것은 닦게뜨리고 방편은 닦게뜨리고 곧장 진리 자체를 딱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딱 들을만한 사람이 안목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던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걸 보고서 아 불교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굳이 믿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남들이 신도님들 좋은 도반이나 보사님들 오셨는데 저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찾아오면 신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 스님 제가 절에도 오래 다녔고요 이절절절 불사도 많이 했고요 스님들 공부하신다는 분들 학비도 많이 대드렸고요 보시 도 많이 했고요 또 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아이고 참 대보살림이십니다 참 그렇게 부엌을 많이 주셔가지고 절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니 제가 불교를 대표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참 큰일을 하셨네요 맞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참 고마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거 맞는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원래가 해드리는데 거기서 멈출 사람이냐 이 사람이 아니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본문이 소화가 될 만한 사람이냐를 보는 거예요 이분이 공부를 좀 할 만한 사람이다 싶으면 그런데 보사님 제 공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느냐 그 공부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복 짓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공부에서 깨단데도 관심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은 좀 때때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보사님 제가 세속적인 힘든 얘기를 하셔도 보사님 제가 보사님에게 보사님 마음을 이렇게 품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어떤 상담사처럼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면서 보사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힐링을 원해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힐링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깨달을 게 뭔지를 조금 듣기 싫은 얘기를 제가 하더라도 좀 가슴 아픈 얘기를 하더라도 보사님이 듣고 나서 아주 기분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얘기를 하더라도 냉철하게 얘기해서 보살님이 충격 한번 받고 진짜 내가 이렇게 내가 오해 왔구나 그동안 충격을 좀 받아가지고 보사님이 뭔가 한번 바뀔 수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해도 될까요 하고 물어봐요 왜 아무한테나 그런 얘기 했다가 욕먹거든요 여쭤봅니다 좀 심한 얘기 할 때는 제가 소심해서 원래 성격상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법륜스님 같이 좀 대가 세서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 한마디 할 때 바로 하고 그래도 이해하실 텐데 이해 못하고 화를 버럭내는 분도 봤거든요 근기를 봐서 얘기해요 이제는 저도 요령이 생겨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아이수님 어떤 얘기가 됐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럼 이제 양해를 구하고 얘기해요 이제 요즘 말로 깔 건 까고 깨뜨린 건 깨뜨리고 근데 의외로 신기하게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딘가에 탁 사로잡혀서 그 성격만 바꾸면 진짜 좋을 텐데 싶은 게 여러분한테 헌이 보이잖아요 당신한테는 안 보이는 게 많잖아요 네가 날 몰라서 그래 이러면서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이러면서 남들은 그 사람의 단점에 헌이 보이거든요 본인은 그 단점 얘기하면 안 믿어요 안 믿고 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누군가 그 얘기를 충격적으로 얘기해주면 되게 충격받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런 한 번에 충격이 있었을 때 오히려 자기가 자기가 틀에 갇혀있다라는 것을 한 번 문득 보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달마 스님이 중국으로 간 이유는 안목 있는 제자를 찾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부터 스승들은요 항상 안목 있는 제자를 찾았어요 이게 중국에서 훨씬 심했어요 당연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선은요 안목 없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제가 선을 이렇게 대중적으로 설법하는 건요 진짜 엄청난 용기이기도 하고 엄청난 모험이기도 하고요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는 거기도 하고요 실제 저한테 저를 좋아해주는 많은 선배 스님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스님 괜찮으세요? 아 위트위트해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이런 조언을 해주거나 아니면 야 스님 지금 욕 말먹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를 해주거나 심지어는 뭐 야 그렇게 얘기하면 욕하는 사람 많지 않을까요? 혹은 기존 불교계에서도 욕하지 않을까요? 뭐 또는 신도님들도 욕하지 않을까요? 혹은 뭐 야 그거 좀 위험한데 그렇게 막 해도 돼요? 태클 안 들어와요? 이런 식의 얘기를 초기에는 해주는 분들이 되게 많았다니까요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왜 이해가 되느냐 하면 이때는 어땠어요? 여러분 달마 스님 나중에 북위 쪽으로 양무제와의 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내 말을 이해할 사람이 없구나 해가지고 국적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분이 깨달은 도인이 와서 면벽하고 있다고 하니까 스님들이 북쪽에서 유명한 스님이 달마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이런 일이 많아요 깨달았다고 하는 도인이 있잖아요 그럼 그 도인을 같은 스님이 죽인다니까요 부처님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낸 외도들이 많았잖아요 쉽게 말해 밥그릇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영세상인들 사이에 대기업 하나가 온 것처럼 예를 들면 영세상인 하나의 부처가 나타났다고 하면 영세상인들 다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외도들 다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 시대 같으면 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죽이면 그만이죠 육조선인도 맨날 도망다녔잖아요 왜 도망다녔겠어요?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동원 다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법을 함부로 드러낼 수 없었다니까요 내가 깨달았다는 말도 함부로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법을 설한다? 이런 얘기 했다가 큰일 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려면 하려면 이제 공인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그 공인을 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사라는 달마를 초조라고 하고 달마가 나중에 해가에게 가사와 바루를 전해주면서 이걸 조사로 삼는다 이조로 삼는다 해가지고 공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조가 되노니까 제자들이 모이니까 제자들의 그룹 속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인정된 사람이야 그 그룹 속에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을 쉽게 말해 조금 크게 시작할 때는 싹을 죽일 수가 있잖아요 쉽게 이제 확 커버리면 못 죽이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게 원래 법칙이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특정한 유력한 종단의 유명한 사람이다 종종이다 예를 들어 아니면 조사다 이러면 그 누구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토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신생 저기 구석에 있는 누군가가 깨달은 돌을 편다더라 이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원래가 이 당시 분위기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에게나 설할 수 없었어요 함부로 설했다가는 그 제자들이 발설할 수 있잖아요 우리 스승에게 내가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소문나면 또 죽이러 온단 말이에요 무서운 시대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도가 필요하지 않고요 자기 이익 자기 이익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원래가 그래요 원래가 탐심진심치심이 인간의 탐심지삼독이 인간의 핵심이기 때문에 도를 통했어도 마찬가지예요 도를 통했어도 한동안은 언숙해지기 전까지는 정말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여러분 오늘 도를 깨닫고 나면 내일 갑자기 성인군자가 돼가지고 나타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스님 제가 한 가지 걱정했는데 도를 깨달을 거 걱정돼요 그래서 왜요 내가 도를 깨달으면 갑자기 내가 번 돈 갑자기 막 다 나눠주지 않을까요 내가 갑자기 갑자기 마누라 자식 버리고 막 출가하겠다고 나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확 확 바뀌지 않아요 그 습관 노래가요 실제 깨달아도 그래요 한동안은 그래서 깨달음은 공부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보 초보 이제 입문했다고 하는 게 이제 입문했다 견성하는 건 입문하는 거 이제 시작이에요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도인은 무슨 어르식을 도인이에요 견성한 거 가지고 인지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명함을 내밀 수가 없다니까요 실제 그렇게 확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서양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한때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럴 때 명상이 부음처럼 일었어요 특히나 인도에서 막 요가나 뭐 이런 명상들이 부음처럼 막 서구에 열광을 시켰어요 서구 사람들을 엄청 열광을 시키면서 인도의 스승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대거 진출해가지고 미국에서 막 깨달은 도인이라고 하는 스승들 온갖 인도의 스승들 심지어 일본의 스승들 선의 스승들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엄청 많이 털을 잡았어요 그래서 1세대 명상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아주 그 사람들은 명상센터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요 막 뭐 세속적으로 말하면 성공을 엄청나게 거뒀고 미국 전역에 막 엄청나게 많은 젊은 신자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1세대 명상센터의 구루들 명상 지도자들이요 유명했고 컸던 명상 지도자들은 거의 거의 몇 사람 빼고는 거의가 그 유명했던 명상센터 구루들 지도자들이요 전부 다 나중에는 아주 충격적인 스캔들이 나고요 뭐 무슨 섹스 스캔들이 나거나 이성과의 어떤 제자들을 막 추행했다거나 또는 막 돈 문제 무슨 이성 문제 내지는 이런 문제로 다들 막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막 신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명상하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충격받고 그런 일들을 거쳤어요 이미 한 번 오히려 미국 같은 데서는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더욱더 뭐랄까 좀 철저히 보고 그래서 아마도 부처님께서 옛날에 스승들도 바른 안목을 갖춘 제자 그리고 뭐 홍한의 젊은이 뭐 이런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바른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제자를 찾아도 바른 사람 성격적으로도 모나지 않고 천성이 좀 착하고 선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왜 단박이 바뀌지 않거든요 습이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 갑자기 명상하고 공부하다가 뭔가 뭔가 한 소식 한 것 같다든지 뭔가를 삼매체험을 한 것 같다든지 명상적인 어떤 뭔가 맛을 본 것 같다든지 이러면 그런 이상한 지도자 돼가지고 본인이 그런 어느 정도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탐진지 삼독에 끌려다닌다니까 한동안 심지어는 견성을 했어도 끌려다닐 수 있다니까 한동안 그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집안에도 저도 옛날에는 견성하면 로또같이 뭔가 인생이 한방에 완전히 뒤바뀌고 끝나버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경험에 따라 했잖아요 당신이 견성에 따라 하면서 어떤 노스님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이제 도심절에 있었는 주지로 있을 텐데 찾아오셔가지고 저보고 나를 이 절에 조실로 앉혀놓으면 어 49제 나는 견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10년 전에 견성을 했기 때문에 49제비 300만원 받을 거 천만원 받어도 된다고 내가 잘못 들었는데 제가 그때 한참 젊을 때인데 20대 막 30대 막 초반 젊을 때인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게 도인이라는 그것도 의심스러웠지만 나중에는 그때 그 견성은 진짜였을 수도 있겠다 왜냐 그 이유가 잘못되는 경우도 호다해요 그래서 견성이 중요한 게 하나 그 이유가 공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한 거 가지고 내가 공부했느니 잘났느니 깨달았니 이런 얘기 아예 하지도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 시작이다 그건 자기 분별의 업습을 깨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뭐랄까 그 이제 뭐랄까 바른 부모님 밑에서 바른 교육을 받고 천성이 착하고 그러니까 부처님도 계율을 중요하시게 여겼더니 거기서 있는 것 같아요 계율을 본래 성품 자체가 계율을 잘 지키고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도 욕심이 없진 않겠죠 탐진 짓 화가 없진 않겠죠 탐진 짓 삼독이 없진 않아요 그러나 스스로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평범한 사람도 자기 양심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양심을 잘 이렇게 컨트롤 할 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타고난 천성 같은 것도 이 공부에는 그러니까 본인 공부할 거면 상관없는데 이게 지도자가 되려면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겠다 근데 굳이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도 환상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을 가지고 접근해서 깨달은 도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깨달은 도인이라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깨달은 도인이라도 뭔가 사적으로 불러가지고 막 돈 달라리거나 옛날에 도인이라도 해가지고 부처를 인가해 주고서 인값이 몇백만 원씩 받았다 되고 그 도인인 인값이 받은 사람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전화해가지고 특별히 챙긴다고 하면서 내가 사실 돈이 좀 필요한데 500만 원 천만 원 달라를 해가지고 그 노름으로 탕진하고 카지노가 탕진했다라는 게 PD수초배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 일을 하는 명상 지도자들이 미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많다니까요 지금도 많다니까요 모호 명상센터 구름처럼 몰려드는 명상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그 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고 이 사람 도인이 아니구나 해서 10년 20년 후에 충격받아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고 여긴 자꾸 나를 묶어두려고 하고 자꾸 돈돈한다 그걸 딱 보면은 그래도 도인이니까 하고 무조건 있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스승도 많으니까 거기 있으려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내가 그러더라도 이 사람 범만 보겠다 하고 그냥 있든지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현상도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범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와사가 그래서 스님들한테 항상 그런 말이 있어요 이와사가 원만한 그런 사람은 찾기 드물다 이거예요 저도 큰스님 제가 아는 큰스님 중에도 그렇게 유명한 스님은 아니지만 딱 법의 안목에 확실한 분 중에도 아 저분 정말 안타깝다 법은 진짜 훌륭하신 분인데 자꾸 신도님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자꾸 하시니까 당신은 거기 걸림없이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이럴테면 그러니까 그런 현실과 이와사가 원만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알고 있어야 내가 삿댄 것에 잘못 빠지지 않고 빠져도 바른 안목을 갖추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지혜가 생겨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보리달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었고 보리달마가 중국의 도작에서 양무제를 만나는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끝냈습니다 양무제가 내가 왕이 된 후 지금까지 나는 정말 많은 절을 지었고 수많은 경전들을 편했으며 수많은 승려들을 보살펴왔다 과연 이 모든 일은 얼마나 큰 공덕이 되겠는가 라고 했을 때 보리달마가 말했죠 없다 공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두 가지 답이라고 했어요 세속적으로 보면 공덕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속은 인과법이 운행하는 곳이 세속이기 때문에 인과적은 공덕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 공덕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복덕이라는 말과 공덕이라는 말을 조금 구분해서 쓸 때가 있습니다 복덕은 인과적인 복 복을 지은 사람은 복덕을 받죠 복에 대한 과보를 받는 거죠 그런데 공덕이란 말은 어떨 뜻이냐면 진정한 공덕 이것은 법을 깨닫는 게 진정한 공덕이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공덕이다 그럼 이 공덕은 어디 있을까요 복을 지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복을 짓고 말고와 상관없이 공덕은 본래 구족돼 있다 복덕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복덕이 많고 복을 안 지은 사람은 복덕이 없겠죠 또 복스러운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은 복스럽겠죠 그러나 공덕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진짜 공덕은 공덕은 깨달아야 있는 게 공덕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또 다시 근원을 되짚어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본래 공덕은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거죠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아니고 본래 갖춰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으로 보면 완전히 공덕은 자기가 100% 가지고 있으나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본각이래요 대승기신론에서는 본각 본래 깨달아 있다 깨달음은 본각이다 본래 깨달음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가 깨닫지 못한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분별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분별에만 끌려다니던 중생이 한 번 문득 본문을 듣다가 한 번 다시 깨어나는 체험이 있다 그것을 시각이라고 해요 시각 비로소 깨달음이 시작된 것처럼 착각 느껴지는 거죠 그걸 시각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표현일 뿐입니다 표현일 뿐이지 본래는 본각이죠 그런 것처럼 본래 공덕이 있지만 그 공덕은 자기가 깨닫기 전에는 시각을 한 번 맞아가지고 깨닫기 전에는 그 공덕이 있지만 본인이 공덕이 있는 줄 모르니까 내가 원망구족하게 완전한 공덕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내가 원망구족한 완전한 공덕을 갖추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건 공덕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양무제가 내가 절도 많이 짓고 스님도 배출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공덕이 있습니까 복덕은 있는데 공덕은 없다 그것 가지고 공덕 전세계 모든 사람을 다 스님으로 바꾸고 전세계 모든 건물을 전부 다 절로 바꿔도 공덕은 없어요 깨닫지 못하는 동안은 공덕은 있다고 할 수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어떤 원인을 제공해서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 불교는 그런데 양무제는 내가 절을 많이 짓고 불사를 많이 하고 했으니까 그 결과 어떤 과부를 얻게 되겠느냐 이거잖아요 그런 과부는 없어요 이 법에는 이 진정한 공덕에는 현상적인 복덕은 있다 그러니까 양무제는 현실적으로 복은 많이 받을 거예요 이런 복을 졌기 때문에 복덕은 많이 받을 겁니다 양무제 같은 사람이 이번 생에 태어나면 뭐 빌게이츠 같이 태어나려나요? 복덕은 많이 받겠죠 현실적인 복덕은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깨달음하고 이것과는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덕과 공덕은 다르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불교는 귀입을 양족전해서 두 가지를 함께 닦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복덕과 공덕을 같이 닦아야 돼요 공덕은 지혜를 닦는 것이고 수행을 통해 지혜를 닦는 것이고 복덕은 복을 짓고 보시를 통해서 현실적인 어떤 복덕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복덕의 과보는 세간이 좋아지는 거예요 세간이 현실이 좋아지는 거죠 공덕의 과보는 자기가 그냥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복대로 짓고 공덕은 공덕대로 지어야 되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 두 가지가 훌륭하신 분인 거죠 현실적인 복도 충분하시고 출세간의 복도 충분하신 분이 부처님이다 보통 우린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불교 공부를 할 때는 제가 굳이 좀 쉽게 설명을 해본다면 세간도 무시하지 못하고 출세간은 더욱더 근본이니까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에너지를 공덕에 초점을 맞춰서 그야말로 마음 공부하는데 그냥 힘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현실을 살 때는 현실대로 또 복을 또 안 지으면 안 되죠 복을 줘야 내가 현실이 행복해져요 내가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해도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몸에 병이 많고 너무 지지리도 가난해서 밥 두텟거리가 없으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인복이 없다 그러면 옆에서 나를 내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만 많은데 그 속에서 공부가 잘 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 예를 들어 스승복이 있다 이러면 나는 공부 크게 없어도 내가 스승복이 있으면 또 그 복은 있겠죠 이렇게 복덕은 분별의 복이기 때문에 각각 지어야 된다 그래요 물질적인 복은 물질적 보시를 많이 하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친구에게 따뜻하게 잘해준 사람은 베푼 사람들은 친구 인복이 생길 것이고 사람에게 투자한 사람은 또 이제 사람 복이 생길 것이고 건강에 투자를 하거나 사람들 건강할 수 있도록 간호하고 이런 거에 투자한 사람은 내가 건강해질 것이고 이렇게 각각 복을 지어야 되죠 근데 이제 이 공덕이라는 근본 이것은 그냥 깨닫는 거예요 따로 짓고 이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할 때는 이 공덕에 마음 공부해서 마음 깨닫는데 그냥 에너지를 확 쓰는 게 좋죠 그래서 뭔가 나눌 수는 없지만 굳이 표현을 해본다면 한 6대 4쯤 해서 마음 공부해서 내가 깨닫는데 6 이상의 힘을 쓰고 현실적인 거는 사실은 뭐 한 3, 4 정도 써도 안 되겠나 싶은 망상을 부려보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서원에서는요 공덕을 중요하게 얘기해요 깨달음을 중요하게 여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선불교에서는 보시하고 복짓고 사회봉사하고 사회복지단체 만들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불교한테 욕하는 이유가 교회 성당 가면 이웃돕기도 많이 하고 남들 나누고 불이웃돕기 많이 하고 사랑을 실천하느라고 막 길을 쓰는다 근데 불교는 왜 그런 거 안 하느냐 해도 별로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불교는요 공덕을 짓고 나면 복덕은 깨닫고 나면 거기서 진정한 자비와 진정한 사랑이 완전히 단박에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일체중생의 구제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회복지를 제가 나쁘다는 게 전혀 아니고 그건 그거대로 해야 되지만 해야 되지만 일단 먼저 선후를 따진다면 먼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깨닫지 못한 채 사회복지를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돕는 게 돼요 내가 우월하니까 나보다 경제적으로도 우월하지 못한 사람들을 내가 돕겠다 이런 상이 생길 수 있고 또 이게 차별지에서 베푸는 거란 말이죠 차별지에서 불교는 불교에서 먼저 공덕을 중시하기 이렇게 양무제가 복을 많이 졌잖아요 사회복지를 엄청 많이 했다는 거예요 불교적 사회복지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덕 없다 이렇게 탁 내친단 말이죠 이게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복을 아무리 많이 졌어도 내가 금은보화를 가지고 불의윗들한테 가서 다 나눠줬어도 그 사람이 완전히 행복해질까요? 제가 대학 처음 출가했을 때 은사 선생님 모시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지하철에서 이렇게 돈을 달라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고서 스님 옆에 서 있다가 스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주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지갑을 꺼내서 지갑에 지갑을 꺼내서 이걸 얼마 줘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은사 선생님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걸 뭐 얼마 주란 얘긴가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 천원짜리를 줄까 하다가 은사 선생님이 주라 했는데 그래도 뭐 좀 큰 돈 드려야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만원짜리 몇 장을 해서 이렇게 드렸다가 그분이 지나가고 나서 툭 치시면서 니가 저 사람 업을 다 갚아 줄 거냐 뭐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줄 만큼 주면 된다 아마 이런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뭐 변변찾게 월 보시도 별로 없었고 제가 가진 돈도 얼마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오발했나 보죠 아마 그래서 그러셨는지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물질로만 그 물질을 보시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물질로만 보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100% 낫느냐 오히려 사던 사람은 돈이 막 생기면 그거 가지고 나쁜 짓 할 수도 있겠죠 술 드시는 분들은 그거 가지고 내 또 술만 더 사 먹어서 나빠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든다면 그래서 우리는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고 이렇게 하듯이 진정한 보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진정한 보시가 뭐겠어요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거든요 어떤 물질적인 보시 하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 그래서 완전히 그 모든 것으로 또 자유롭게 해주는 크게 진정한 보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일단 깨닫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깨닫는 게 먼저 아 이게 참 제가 말을 하고도 조금 조심스러운 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출세간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선불교는 보시도 하지 말란 얘기냐 이렇게 또 오해할까 봐 그 말란 얘기는 아니라 현실은 현실대로 복짓고 사는 것은 그것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되 하되 핵심 중심은 내가 이 공부를 해서 깨달아야만 진정한 자비심이 나와요 왜 뭐가 진정한 자비냐면요 내가 너한테 보시해 줄게 나는 부자고 넌 가난하니까 내가 나눠 줄게 이건 둘로 나누는 보시이기 때문에 진정한 보시가 아니에요 깨닫고 나면 무주상 보시가 뭐냐 하면 너가 나예요 허공성의 전체가 나란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나에게 먹이는 거예요 남들을 돕는 것도 아무런 분별이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누군가는 막 굶어죽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도 근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한테 내가 공양받은 걸 그 사람들 찾아가서 자꾸 주는 일을 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자유로워하게 해주기 위해서 법문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평생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에도 나는 탁발에서 그래도 맛있게 먹는 이 순간에도 밥 한 끼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어디에는 있을 텐데 하면서 가슴 아파 하면서 그랬겠느냐 말이죠 눈앞에 보면 가슴 아파서 내 걸 줬단 말이에요 눈앞에 보면 인연을 인연을 당했을 때는 그래서 진정한 보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보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보식 그거 공덕이 없다 사회복지 하는 거 다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현실적인 복덕은 있으나 둘로 나누는 차별지에서 하는 보시기 때문에 공덕이 작아요 복덕도 작아요 그래서 불기에서 말하는 복덕 진정한 복덕은 이 공덕에서 나오는 복덕은 어떤 복덕이냐면 무량 대복 이라는 말을 써요 무량 대복은 뭐냐면요 내가 이 본 바탕을 깨달으면 본 성품을 깨달았고 나면 무량하게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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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도 더 이상 달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끝도 없는 복이 구족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공덕이거든요 이 마음 이거를 써도 써도 끝이 있을까요 삼계의 일체 중생이 다 같이 쓰고 있는데도 이건 따라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공덕은 돈은 있다가도 없잖아요 물질은 있다가도 없거든요 명예도 있다가도 없고 몸뚱아리도 있다가도 없고 지난방 꿈 꿈속에 온갖 등장인물들이 있었어요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온갖 사람들 인파 속에서 내가 막 이런저런 꿈을 꿨어요 꿈을 깨자마자 어젯밤 꿈속에 있던 그 사람들 어디 갔죠 그 사람들이 진짜였나요 그 사람들이 진짜였으면 지금 꿈 깬 지금 그 사람들 구제하러 오늘 밤에 또 들어가야 돼요 그 꿈으로 어제 그 꿈으로 들어가야 돼요 돈 싸들고 그 사람 구제하러 그게 실체면 근데 그 꿈은 어때요 내 마음 하나가 너로 드러난 것 뿐이죠 꿈속에서 내 마음 하나가 꿈의 의식에서 모든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내 마음이 만들었잖아요 그게 남이었어요 남들이 아니었죠 나였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이 세상 전체가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중국 인도 사람들은 순수의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온 사바세계 전체가 이 세상 전체가 통으로 하나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깨닫는 게 온 우주를 통째로 구제하는 거예요 그게 금강경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금강경 사국의 하나를 깨달아서 수지 독성하는 공덕은 이 온 우주 전체를 찾아다니면서 칠복 금은보와 가장 값진 보배를 가지고 모든 삼천대천세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시하는 공덕보다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더 많은 게 아니라 하염없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더 큰 공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깨닫는 것이 세속적인 복을 짓는 것보다 무량한 공덕이 있단 말이에요 무량한 공덕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머리로는 이해해야 되지 않겠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교가 처음 중국에 들어왔을 때 중국 사람들은 유교 사상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이 깨달음이라는 건 상상을 하기가 어려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머님을 버리고 출가하는 거 부모님을 버리고 출가하는 걸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효사상 이런 데서는 신체발부 수지 부모라고 머리카락 자르고 이런 것도 어머님이 물려주신 건데 부모님을 버리고 출가한다 이런 게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부처님이 만약에 그때 태어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다면 그 당해에도 국민을 못 지켰을 거예요 그들은 다 죽었고 당신도 돌아가셨고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똑같이 살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 한 분이 나타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로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 공부는요 결코 이런 말을 말로 한다는 게 참 웃긴데 결코 작은 공덕이 있는 공부라는 게 아니에요 무량 대복의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시설 10개, 20개, 50개 100개 만드는 것 같은 그 정도 복을 짓는 공부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을 깨닫고 나면 삼천대천세계 우리나라 지구별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는 모든 제2, 제3의 지구별까지 포함해서 일치 중생을 내 마음 하나 구제하는 걸 통해 단박에 구제시켜서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다 완전히 본래 공덕 구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단체 1000개 만드는 것 하고 비할 수 있겠어요 복을 지어야 복을 받잖아요 하지 말라도 자기 애고가 아상에게 밥 주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도 다 해요 복 많이 줘야 다음 생이 지구가 안 가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자꾸 이렇게 본질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런 게 나중에 좀 왜곡되면 종교 장사가 된다니까요 종교가 신자들한테 복 안 지으면 절에 보시 안 하면 지옥 간다 교회 하나님께 보시 안 하면 죽어서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단 말이죠 자꾸 보시 해야 된다 그게 더 크다 여러분은 보시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본래 원망 구족이에요 공덕은 100% 갖춰져 있어요 100%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뭘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니까요 다만 그럼 나쁜 짓 해도 되나요? 안 되죠 왜? 현실에서 인공부를 받으니까 현실에서 가난해지고 현실에서 내가 남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하면 내가 죽임을 당할 건데요 인공부라는 현실을 좌우하는 법칙이니까 현실을 막 살면 안 되죠 열심히 복을 짓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현실도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 출세관에 마음을 둬서 내 인생의 핵심은 출세관이잖아요 핵심은 꿈꾸는 자 전체잖아요 꿈을 깨는 게 목적이잖아요 꿈속에서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꿈속에서 저 사람 돕는 게 목적이에요 아 이게 전부다 꿈이었구나를 알아서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게 아니구나 부자도 부자가 아니구나 너가 바로 나고 내가 바로 너가 이 모두가 무하구나 이렇게 드러난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 몸은 뭐예요 이게 무한대 여기 이게 왜 이러고 있어요 무한대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연기예요 연기 인연 따라 내가 숨을 쉬니까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숨을 딱 끊어보세요 숨이라는 인연이 딱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얼마 안 있다 죽어요 여기서 물을 안 먹고 밥을 안 먹고 한 달만 버텨보세요 두 달만 버텨보세요 죽어요 즉 인연이 지속적으로 화합시켜줘야지만 얘는 그 인연 따라 유지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사이에서 나왔으니까 내가 그분들을 닮은 거예요 그분들에게 어릴 적에 부모님의 성격을 보면서 살았으니까 내 성격이 거기 영향을 받은 거고요 내가 원래 성격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다 내가 나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한 10년만 살아보세요 대번에 나빠져요 그냥 좋은 사람도 제가 지금 이제 스님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턴가 그냥 스님이니까 스님이니까 스님답게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었겠어요 보이는 것이 처음 출가했을 때부터 제가 막 스님답게 그랬겠어요 아니었겠죠 근데 스님답게 살아야지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마음이 이렇게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흉내를 내잖아요 그렇게 흉내를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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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그게 습이 돼서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지 제가 어릴 때부터 원래가 이러고 살았겠어요 제가 스님이라는 그런 모양이 따로 있겠냔 말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누구나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스님 되고 신부님 되고 목사님 되면 뭔가 우리가 다르겠지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진짜 진짜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뭔가 다른 뭔가가 있겠지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뭔가가 있다면 그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스님 목사님 신부님이라는 그 정체성 그 계율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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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머리 깎은 게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에요 행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스님 목사님 신부님 같은 성직 성스러운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 정체성인 거지 겉모양하고는 상관없어요 계율을 받고 상관없어요 진짜 상관없는 뜻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화 아니에요? 그게 무화잖아요? 무화 정해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실체론적인 사고방식이 갇혀 있어요 스님들은 뭔가를 다르겠지 그리고 스님들은 뭔가 볼 줄 알겠지 그래서 스님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예요 요즘에 얼굴 보기 좋으시네요 이러거나 요즘 얼굴 좀 안 좋으세요? 그럼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예요 근데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날 밤에 집에 가서 내가 뭔가 저 스님이 내 뭔가 업을 보고 내가 곧 안 좋은 병이라도 걸릴 것 같아서 저런 얘기를 해줬나? 하면서 머릿속으로 막 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와서 약간 씨름에 씨름에 같이 져가지고 저한테 스님 저한테 그냥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무슨 말이세요? 그랬더니 어제 얘기하셨잖아요 저한테 요즘 좀 안 좋아 보인다면서요 저한테 뭔가 안 좋은 업이 있나요? 몰라요 저는 저 그런 얘기했나요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인데 그런 거에 실체적인 뭔가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거 없습니다 따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스님이니까 뭔가 다르겠지 뭔가 이렇게 털 이렇게 기르고 뭔가 점 딱 보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를 알겠지 그러면 점 보는 사람들이 자기 점 제일 잘 보고 자기 점 다 피해가게요 여러분보다 더 위대한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왜? 내가 본 성품 본 마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이 본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죠 그건 왜 다른 거예요? 그냥 인연이 다른 거예요 인연이 다른 거예요 그냥 나는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삶의 경험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게 모여서 이 성격, 이 외모, 이 재능, 이 몸 이게 형성된 거예요 그냥 인연따라 그냥 거기 뭐가 있어요? 그냥 인연인데 인연의 모임인데 스님들이 인연의 모임은 아닌 제3의 뭔가 또 다른 법이 작용하나요? 작용한다면 그건 어떤 법에 대한 갈구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발심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발심은 일반 신도님들도 발심이 훨씬 많을 수도 있거든요 스님들인데도 훨씬 신심이 없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아니 많다니까요는 아니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신도님들인데 훨씬 신심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교수님,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교수님인데 스님이시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자유롭게 하셨겠죠 당신이 보시기에는 스님들이 믿음이 제일 없고 스님들이 인과를 제일 안 믿는다고 우스개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은 다 상이라는 거예요 상 스님이라는 거 상이잖아요 상 모양이잖아요 모양 본질을 봐야 되는 게 이 공부지 겉모양을 보는 게 공부겠념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제과를 둘로 나누는 것 자체가 방편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방편인 줄을 100% 방편이죠 둘로 나누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용기를 드리려는 이유가 스님들이니까 그만한 근기가 있으니까 공부하시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깨닫겠어요 이 생각이 우리 공부를 망친다니까요 발심한 스님과 내가 똑같다니까요 그 생각만 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절에 와가지고 절도 출가라 되지만 솔직히 그게 출가예요 뭐냐면 절에 가서 똑같이 세속적인 문제에 부딪혀요 스님들도 안 그러겠습니까? 절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절에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김장대문 김치도 해야 되고 절에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일 다 해야 돼요 스님들도 진로 걱정하는 거 아세요? 강원 나오고 선원 나올 때쯤 되면 이제 진로 걱정을 한다니까요 내가 어디 가서 뭐래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훨씬 공부하는 여건은 딱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세속적이려고 마음 쓰는 사람은 더 세속적일 수도 있고 욕심낼 사람은 더 욕심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어도 더 스님들 못지않은 신신과 공부를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달만은 법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법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 없어 없다기보다는 깨달음에 대한 안목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복을 줬어도 그거는 복일 뿐이지 진정한 공도가 아니다 부처님의 진짜 깨달음이라는 건 그게 아니다 복짓고 기복 그것과는 다르다 그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무제는 뜻밖의 말을 듣고 놀라서 다시 물었어요 어째서 공덕이 없다는 말인가 했어요 그런데 보리달마가 말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자질구레한 세속의 인과응보에 불과할 뿐 진정한 공덕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물건의 그림자처럼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왜 공덕이 없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보리달마가 그런 것들은 그런 복짓고 절 많이 불사하고 절의 보시 많이 하고 이러는 거 그런 것들은 모두 자질구레한 속세의 인과응보에 불과할 뿐이다 언뜻 보면 이거 속세의 인과응보 아닌 것 같잖아요 출세간의 절의 보시 많이 하는 거니까 그것도 출세간의 어떤 깨달음과 가깝지 않을까요 싶긴 하지만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내가 공덕을 지었다라는 상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진정한 공덕이 아니겠죠 그런데 내가 보시하더라도 무주상보시를 하면 훨씬 더 큰 공덕이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주상보시는 뭐겠어요? 상을 가지고 보시하는 건 큰 공덕이 안 되죠 그런데 무주상보시는 사실은 누구만 해요? 깨달은 자만 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무주상보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공덕이 돼요 왜? 내가 절에 보시를 했다 이 생각이 없으니까 해도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상이 없으니까 그냥 보시하고 딱 끝이니까 그거는 둘이 아님을 실천한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주상보시를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시하는 자와 보시 받는 자와 보시하는 물건 그 세 가지가 청정한 것만이 진짜 보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달만한 공덕이 없다고 얘기한 또 하나의 뜻은 이거예요 당신이 지금 그렇게 해놓고 내가 이렇게 잘했다라는 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공덕이 없는 거다 그런데 당신이 보시했어도 보시했다는 생각이 없다면 내 입에서 공덕이 있다 없다라는 말할 필요 없이 그냥 그건 본래 공덕이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을 내지 않고 하는 보시 그거는 불의법을 실천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했다 했으니까 이만큼 내 절 받아야 되겠다 나 이만큼 했으니까 얼마큼을 받겠지 그런 생각이 없을 때 그게 진짜 공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얼마큼 받을까요? 이렇게 계산적으로 보시한 것은 진짜 고시가 아니라 자질구레한 속세의 인광부에 불과할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공덕은 아닙니다 이랬어요 그것은 마치 물건의 그림자처럼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절을 다섯 개, 여섯 개를 지어가지고 부처님 절에 보시를 했어요 종단에 보시라고 스님들한테 절을 지어서 바쳤어요 절 지은 게 분명히 그거 있잖아요 내가 절 지어서 보시한 게 그 절이 딱 있단 말이에요 불사비를 낼 때 내가 부처님 조성한다면 불사비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부처님 조성한 그 부처님이 거기 가면 딱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밑에 이름까지 새겨줬단 말이에요 내 이름 써있는 부처님이 거기 있으니까 저도 지금 생각이 나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동네 절에서 작은 부처님을 모신다고 해서 저희 아버님께서 그때 돈으로 한 2,30만 원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당신 이름으로 안 하시고서 어머님께서 아버님 이름으로 하나 하고 제 이름으로 하나 해주셨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나요 그래서 제가 절에 가서 그 한 번 보러 가자고 그래서 제가 내 이름 있나 하고 살펴봤던 기억이 지금 나는데 실제 있잖아요 분명히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분명히 내 이름 세자 써있거든요 부처님 밑에 지금도 가면 있을 거예요 아마 충청도 거기에 이름 세자가 써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는 그건 뭐가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 재질인지 뭔지 몰라도 돌 재질인지 몰라도 돌 재질을 빚어놓은 뭔가가 있고 그 밑에 낙서가 되어있는 거예요 뭐라고 뭐라고 쓰여있는 거예요 그냥 플라스틱 판에다가 이렇게 뭘 새겨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름이라고 부르는 뭔가를 새겨놓은 거예요 실제로 거기 진짜 있는 건 뭐냐 말이에요 그게 진짜 부처님이 그게 내 부처님이냐 말이에요 거기 내 이름 써있다고 그게 진짜 내 부처겠어요? 내 부처는 여기 있지 이게 이 세상 전부가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만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것 같죠?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그냥 인연생, 인연멸 그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생겼때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 없어요 인연 따라 생긴 거에 영혼이 붙어요? 인연 따라 생겼어요 이게 나무를 잘라서 가공해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인연 따라 여기 뭔 영혼이 있어요? 얘 영혼이 따로 있을까요? 나무 영혼이 따로 있을까요? 사람에게 사람 영혼이 따로 있을까요? 인연 전체가 여기 법 하나에서 대기 대용으로 인연생, 인연멸 하는 걸 뿐이지 그 법 하나가 있을 뿐이지 법 하나가 전체를 다 해서 쓰는 것 뿐이지 여기 개인, 개개인의 영혼 같은 것 따로 이렇게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인연생, 인연멸이에요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냥 인연생, 인연멸이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생, 인연멸일 뿐이지 인연 다 하면 얘는 없어질 거예요 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지구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인연 따라 생겼놨으니까 인연이 다 하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이 소리가 이 소리가 인연생, 인연멸 끝났잖아요 이 소리 어디 갔죠? 어디 있나요? 아까 그 소리의 영혼이 어딘가 유네에 있을까요? 그 소리는 왔다 갔어요 그냥 왔다 갔어요 뭘 남겼어요? 잔재를 남겼어요? 업을 남겼나요? 업은 누구한테 남아요? 이거는 왔다 갔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업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거는 얘 자체에서 업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원래 업이 아니에요 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업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얘는 그런데 이 소리를 듣는 나에게 내가 분별해서 왜곡해서 붙잡으면 이게 나에게 와서 업이 될 수도 있어요 나에게 와서 업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윗집에서 꿍꿍꿍거리는 게 이거랑 똑같잖아요 꿍꿍거리는 거 왔다 갔어요 이미 갔는데 내가 그걸 생각으로 붙잡아가지고 그 층간소음을 일으킨 그 나쁜 놈 언젠가 복수해야지 하고 마음의 트라마를 안고서 그러면 다음에 그 사람 볼 때마다 화가 날 것이고 내가 붙잡고 있잖아요 업으로 그게 업이 되는 거예요 꿍꿍꿍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인연생 인연멸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걸 업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 업장에 돼가지고 인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층간소음 때문에 정신 이상이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사람이 거기 의미부를 해가지고 그걸 실제화시키는 거죠 본래는 있지만 있는 게 아닌데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지 않나요 세상 모든 게 이 몸뚱이도 마찬가지예요 있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지 내 집 내 자동차 우리 가족 다 인연 따라 생겼고 인연 따라 생긴 모든 것들은 생주 이멸 성주 괴공 생로병사를 할 뿐입니다 그냥 생겨나면 머물고 변하다가 사라지는 그 과정을 그냥 자연스럽게 걷고 나서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무슨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하늘 날아가가지고 지옥 갔을까 극락 갔을까 자기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인연생 인연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연기 즉 무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연기뿐이다 연기뿐이다 그러니까 무하다 이런 거예요 연기 즉 무하 연기하니까 무하예요 원래 나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30년 전 그 몸도 나였고 지금도 나였는데 그때도 나 나 나 나 하고 지금도 나 나 나 하는데 그때 그 몸이 다 사라졌는데도 지금도 또 나라고 그래요 30년 전에 그 몸 가지고 있었던 개가 나라고 해놓고 지금 이 몸은 전혀 다른 몸인데도 또 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30년 전에 이걸 나라고 했다가 지금 이게 내가 됐는데 이걸 또 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30년 전에 이 몸이 나예요 지금 이 몸이 나예요 나라고 한 그놈이 나지 이걸 나라고 했던 그놈 이걸 나라고 했던 그놈 그게 나지 왔다 가는 게 나겠어요 근데 이 놈은 모양이 없잖아요 크기가 없잖아요 허공처럼 이것도 드러내고 이것도 드러냈을 뿐이지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마치 물건의 그림자처럼 그림자는 인연 따라 태양이라는 인연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고 인연이 없으면 그림자도 사라지잖아요 실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물질 세계보다 더 중요한 법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물질이니까 그림자니까 인연생 인연면이니까 복 짓는 것도 그러니까 실제 공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 같은 거니까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니까 근데 인연 따라 왔다 가기 전에 늘 있는 이 본래 자리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보다 그때는 이제 양무제가 말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진정한 공덕인가 보리달마가 말했다 진정한 공덕이란 지혜를 깨쳐 아는 것인데 이러한 지혜는 본래 말로 닦을 수 없고 침묵 속에 있는 것이기에 세상의 이해 타산으로는 구하지 못합니다 이랬어요 진정한 공덕은 지혜를 깨쳐 아는 거다 무화라는 것 연기라는 것을 깨쳐 아는 것 깨쳐 확인하는 것 그게 그게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는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갈고 닦고 할 수 있어요 갈고 닦는 게 아닙니다 본래 구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침묵이라고 하죠 침묵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 어떤 말로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분별로도 구하지 못하고 세상의 이해 타산으로도 구하지 못해요 이것은 양무제는 계속 물었다 그러면 불교에서 가장 거룩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한문으로 하면 성제 제1의 이래요 성제 제1을 성제 성스러운 진리 제1의 첫 번째가 하는 성스러운 진리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가장 성스럽다는 진리는 뭡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보리달마가 뭐라고 했냐면 확연무성 이 자리는 너무 확연해가지고 성스러울 것조차 붙을 자리가 없다 텅 비고 넓고 텅 비어서 성스러울 것조차 없다 불교에서 가장 성스러운 게 뭡니까 성스러운 게 따로 있으면 그 둘이잖아요 성스러운 게 있고 성스럽지 못한 게 있잖아요 그 진짜 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불교가 성스러운 겁니까 불교는 성스러운 것도 아니고 성스럽지 않은 것도 아니지 성스러운 불교는 성스러운 거야 이러면 성스럽지 않은 비불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은 그건 불의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스러운 걸 깨달았고 나면 내가 성스러워지겠지 그런 게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가 성스러움이지 모든 것이 성스러움이지 성스러움이라면 모든 것이 전부 다 성스러움이면 100% 성스러움이면 성스럽다는 말을 붙일 필요가 있어요 꼭 말이 필요가 없어요 마침내 양무제는 다그쳐 물었다 화가 난 거죠 그렇다면 내 앞에 있는 그대는 도대체 누구인가 성스러울 것도 없다고 하니까 너는 지금 성스러운 큰 스님이라고 해가지고 내 앞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누굽니까 성스러운 큰 스님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모시고 온 거 아니냐 그럼 당신은 성스러운 사람도 아니겠네 그럼 너와 나도 다 똑같겠네 이런 짜증 섞인 질문이겠죠 그럼 내 앞에는 당신 누굽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성스러운 법을 깨달은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게 유명한 달맛 불식이라고 했어요 모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알지 못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는 게 아니다 이 공부는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를 뿐이라는 사실을 확실한 거지 내가 알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통 하나니까 하나 불이법이라니까 불이법 둘이 아닌데 거기서 누가 누구를 알 거고 누가 뭐를 알 거예요 알고 모르고 있다면 거기서 둘로 나뉘지는데 그래서 그냥 이 자리를 확인한다 안다 이런 표현을 어쩔 수 없이 쓰긴 쓰지만 그것도 미세하게 둘로 나누는 말들이거든요 어감이 그래서 그나마 불교 용어는 그나마 둘이 아닌 뉘앙스를 풍기는 말들을 해요 내가 뭐 사실 견성도 말이 안 되죠 성품을 보았다 그럼 성품과 내가 따로 있었고 보는 것과 보이는 게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보았다 내가 알았다 이것도 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개합했다 개합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로 딱 딱 들어 맞았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합했다 확인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의 그래도 근접하게 둘이 아닌 것 같은 이런 용어들을 쓰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래봐야 어차피 말로 표현해버리면 분별이지만 보리달마는 이렇게 대답하고 그곳을 떠나 양자강을 건너 북쪽의 위나라로 사라져버렸다 해서 이렇게 끝났고요 이렇게 이제 보리달마가 위나라로 갔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면벽을 했다라죠 벽을 쳐다보고 뭐랄까 벽을 쳐다보고 그냥 앉아있기만 했다라죠 양자강을 건너서 하남 지방에 위나라 숭산의 소림사로 들어가서 벽을 쳐다보면서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벽 바라문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인도에서 온 면벽 바라문이라고 불렀다래요 근데 그 벽을 보고 앉았다라는 것 자체가 벽을 보고 앉아서 좌선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벽이라는 건 뭐겠어요 뭔가 내가 오도가도 못하게 콱 막는 거잖아요 분별을 그냥 탁 막 분별을 막고 산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분별에 가로막히지 않는 그래서 분별이 움직이지 못한 꽉 막히는 그런 어떤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자를 찾았겠죠 진짜 암목을 교환할 수 있는 이 법을 설할 수 있을 만한 근기를 갖춘 제자가 아니고서는 내가 얘기할 수 없겠구나 양무제가 그 양나라에서는 가장 뛰어나다고 알았고 가장 뛰어난 스님들과 교류를 한다고 알았고 출가까지 했었다는 왕이라고 알아서 불교를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한 말에 뜻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 불교의 부천인 가르침의 핵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법을 설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냥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신광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 이치 통달하는 선비였다 그래요 이 스님은 오랫동안 일하게 살면서 여러가지 소적을 많이 읽어서 현묘한 이치에 막힘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이렇게 탄식했다 그래요 공자와 노자의 가르침에는 예절과 규범들 뿐이며 장자와 주역에는 미묘한 이치가 있더라도 완전하게 설명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뭔가 확연한 법이 없었던 거죠 요사이 달마라고 하는 큰 스님이 소림사에서 지내고 있다고 들었다 지극한 인물이 멀지 않은 곳에서 계시니 깊은 경지로 나아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광이 달마에게 가서 아침 저녁으로 예를 갖추고 가르침을 구했어요 그런데 달마 스님은 언제나 벽을 향해 단정히 앉아있을 뿐이지 그 어떤 가르침도 주지 않았어요 옛날 스님들은 이렇게 근기를 봐서 내가 가르치도 되는 사람에게만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서 6개월이든 1년이든 3년이든 행자 생활을 하거나 맨날 밥 갈게 시키고 밥 배우게 시키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죠 신광은 이에 결심을 했어요 옛사람들은 돌을 구할 때 뼈를 두드려 골수를 빼고 피를 뽑아서 굶주린 중생을 구해주었고 머리카락을 진흙탕에 덮고 벼랑에서 몸을 던져 굶주린 호랑이를 먹였다 부처님 전생담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죠 옛사람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내 어찌 그러지 못하겠는가 하고 나의 깨달음에 대한 간절한 것을 어떻게든 스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깨닫고 싶은 거예요 그해 12월 9일 한방눈이 내리던 날 밤에 신광은 꼼짝도 하지 않고 눈을 맞으며 서 있었다 새벽녘에는 그의 무릎 높이까지 눈이 쌓였다 달마대사는 신광을 불쌍히 여겨 물었다 그대는 대체 무엇을 구하려고 그리 오랫동안 눈속에 서 있는가 그러자 신광은 슬피 울면서 간청을 했어요 스님 제발 자비를 베푸시오 감노의 문을 열어서 중생을 널리 제도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달마가 모든 부처님의 위없는 지극한 돈은 오랜 겁동안 쉬지 않고 닦아야 하며 행하기 어려운 일을 행하고 참기 어려운 일을 참아내야 한다 어찌 작은 덕과 작은 지혜 경솔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참된 가르침을 바라는가 부질없이 애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참뜻이 뭐겠어요 진짜 오랜 겁동안 쉬지 않고 닦아야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행하기 어려운 일을 행해야 되고 오랫동안 참아야 돼서 이렇게 했다라기보다는 그 정도의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밀어붙이는 그 간절함이 아니라 그만큼 마음으로 정말 간절함 그래서 이게 발심, 발버리심이라고 하거든요 법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실되어야 된다 진정으로 법을 원해야 된다 예수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너무 쉽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가서 공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신광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신광은 달마대사의 가르침을 듣자 슬며시 날카로운 칼을 뽑아들더니 자기 왼쪽 팔을 잘라서 발마대사 앞에 탁 내려놓았어요 그 모습을 본 달마대사는 바로 그가 법김을 알고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부처님도 처음에 돌을 구하실 때는 법을 얻기 위해 자기 몸을 내던지셨다 그대가 이제 내 앞에서 팔을 자르면서까지 돌을 구하니 그대는 구할 만한 어떤 근기를 갖춘 제자구나 하고 해서 이제 법을 설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렇게 그 오랫동안 눈 덮인 곳에서 일어나지 않고 법을 청하고 몇 날 며칠에 법을 청하면서 심지어 한쪽 팔을 잘라가지고 갖다 바치면서 법을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있겠어요 그런 간절함의 마음을 가지고 법을 듣는다면 심광처럼 금방 깨닫겠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칼로 이게 자를 일은 필요는 없는데 이 정도의 마음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은 집에 가서 쇼파 위에 이렇게 누워 가지고 이게 이게 저거죠 리모컨 리모컨을 배뷰로 결론 놓고 있다가 재밌는 얘기는 프로 드라마 막 이래 보다가 아이 심심하고 재미도 없고 이제 TV도 보는 게 지겹고 이러면 이제 법을 한번 들어볼까 그래서 버튼 하나 누르면 바로 법을 나온단 말이에요 유튜브에서 TV에서 바로바로 법을 나오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간절함이 많이 없기 쉽죠 그냥 제가 가끔 한 번씩 법문을 직접 와서 듣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랄까 절에 신자들만 유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세가 다른 거거든요 자세가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듣는 마음 자세와 직접 산 넘고 물 건너 어렵게 이렇게 4시간 내 가지고 찾아가서 듣는 자세가 다르다니까요 그 심리 치유하는 제가 심리 관련된 뭐 군에 있을 때 자격증 엄청 많이 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곳에 전 전부 다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심리학 관련된 수업 들으러 가는데 국가에 사느라 엄청나게 이렇게 대줘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대주니까 갔지만 거기는 몇 시간 강의 몇 번만 듣는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그래요 심리학 관련된 자격증 공부하는데도 강의 한 번 듣는데도 50만원 이런 데가 많다니까 대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많이 봤냐고 그랬더니 본인들이 이 정도의 자격증을 딸 때 그만큼 내고 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만큼 내고 와야 이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건 진짜 맞는 말 같더라고요 여러분이 여기 법문 한 번 듣는데 20만원이다 50만원이다 이러고서 법문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졸면서 듣겠어요 못 그래요 본전 생각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듣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50만원, 100만원짜리가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들을 때는 부처님 우리한테 공짜로 줬으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더라도 물론 또 많은 졸에서는 기도도 하고 기도위도 받고 이러는 거는 그것도 또 나름대로 유지를 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그러나 듣는 사람의 마음은 그만큼 간절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팔을 딱 잘라가지고 받칠 정도의 정성까지는 안 되지만 내가 이게 간절하지 않아요 이게 그냥 간절하잖아요 저절로 그냥 내 문제니까 이거는 부처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카필라 성에서 태어난 부처님이 있어요 여러분이 없다면 그 부처님이 있습니까 내가 있으니까 부처님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있으니까 내가 있고 연기적으로 있잖아요 여러분이 없으면 부처님이 있습니까 실제 아프리카에서 부처님이라는 존재를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하던 사람은 그 사람은 있는데 부처는 없어요 그 사람에게 또 한국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기 여러분 이 옆에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이 건물 옆에 거기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그 먼 데서도 범문들로 오시지만 바로 옆에 있는다고 해서 범문들로 와집니까 그냥 와서 들을 수 있어도 안 와지죠 인연이 없고 내 마음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무리 계셨어도 내가 마음이 없으면 부처님은 없는 내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범문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있어서 부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서 절이 있고 나 하나뿐이에요 나 하나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기 일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빼놓을 것이 전부 다 내 일이니까 내 문제니까 내 공부니까 내 죽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공부잖아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 해결하라고 지금 이 공부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 죽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괴로움의 문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돈은 있다가도 없잖아요 명예 권력 지위 있다가도 없잖아요 심지어 남편도 있다가도 없잖아요 자식도 있다가도 없잖아요 이 몸둥아리도 있다가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근본 아니에요 이게 왔다 가지 않는 게 이게 근본이잖아요 이게 바다와 같단 말이에요 나머지 전부 다 파도 같은 것이고 바다가 근본이잖아요 근본 자기의 근본이 뭔지를 깨닫는 공부예요 내가 누구냐 자기의 근본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특정한 정교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불교에 빠졌어 이건 그냥 생활용어로 그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불교에 빠진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이제 정신 차린 거지 안 그렇습니까? 분별이 주인인 줄 알고 분별만 쫓아가는 삶을 살면서 계속 괴로워하다가 이게 주인이 아닐 수 있겠구나 내가 괴로운 이유를 알아야 되겠다 해서 자기 얘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정신 차리고 자기를 놓치고 분별이라는 이 망상을 주인 삼아가지고 내가 계속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다가 자기 주인공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바깥으로 쫓아다니면서 돈, 명예, 권력, 지위 이런 거에만 쫓아다닐 게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와야 되겠다 하는 그렇게 정신 차린 거죠 좀 쉽게 말하면 우린 모두 다 분별 망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린 모두 다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50부, 100부 차이지만 분별이 정신병이잖아요 마음의 병이잖아요 계속 정신병 걸려가지고 살고 있다가 아 이게 너무 좀 심한 비유인가? 정신적인 어떤 질환을 앓고 있다가 아 내가 이거 낳고 살아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였구나 이걸 깨닫고는 이걸 낳겠다고 마음 낸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종교고 이게 무슨 종교 얘기 아니라니까요 불교 얘기 아니에요 자기 얘기 자기 얘기 완전히 딱 자기 하나 공부해요 자기 하나 그래서 자기가 구제되면 자기가 구제되면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공부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 공부를 하면 이기적인 것 같아도 이기 일체 중생을 살리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복짓고 있는 일이에요 부처님은 아버지 어머님만 버리고 아내와 자식만 버리고 공부할 길을 간 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버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부처님이 간 바람에 꼭 그 때문이 아니겠지만 그 나라가 멸망했어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러다 다 죽어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딱 버리고 출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정도까지 버리진 않더라도 이 출가의 마음으로 내가 진짜 나를 확인해야 되겠다 이것도 모르고 간다는 게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살다 그냥 죽는다는 건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연기 즉 무화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몸뚱이 이거 간사하는 이거 건사하고 살라고 평생 산다는 게 얼마나 억울해요 돈이 있다도 없는 거고 건강도 있다도 없는 거고 명예이 있다도 없는 거고 남들이 나 칭찬해 주는 거 있다도 없는 거잖아요 그 어떤 귀하고 위대한 거라고 해도 그게 있다가도 없는 거잖아요 가치가 없잖아요 가치가 가치는 자기 마음에서 만드는 가치만 있을 뿐이지 남들이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 가치 의미 없는 가치잖아요 의미 없는 가치 진정한 가치를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 공부를 하는 게 이 공부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마음 자세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다면 내가 팔을 잘라서 받칠 정도의 그런 마음 자세로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이 되면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깨닫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그만큼 간절하면 달마조사는 지난 2년에 따라서 이름을 해가로 바꿔줬다 이제 이 신광에게 이름을 법명을 내려준 거죠 출가를 시킨 거죠 드디어 제가 제자로 받겠다라고 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해가 지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준다 이런 해가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해가가 신광이 말했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법인을 들려주십시오 했어요 법인, 법인, 법의 도장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본 거죠 보리달만은 대답하였다 모든 부처님의 법인은 사람에게서 듣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법인은 사람에게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인을 들려주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들려주십시오 이거를 딱 회광반전 해버리면 자기에게서 그 사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진실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뭔가가 아니에요 법은 법문을 통해서 저에게만 있는 법을 여러분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저기로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기에게 본래 갖추고 있어요 법인을, 법인을, 법할 때 법인을 할 때 그 때문에 자기가 쓰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회광반전 하면 되는 거예요 쓰고 있는 이게 법이란 말이야? 하고 제 마음이 아직 편안하지 않습니다 스님께서 저를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랬어요 그럼 그 마음을 가져오면 내가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불편하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와라 그럼 내가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해가가 불편한 마음 갖다 드리려고 보니까 찾아보니까 어디 있지? 하고 찾는단 말이에요 나는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그 불편한 마음 가져와봐라 하여튼 불편한 마음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는 자존감이 떨어져서 자존감이 약해요 나는 좀 자존심이 상해요 남들이 나를 막 비참하게 욕하고 해서 내가 너무 괴로워요 남들이 나를 무시해요 이런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사람은 늘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항상 늘 괴롭고 늘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 닮아 같은 스님이 이걸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 좋다 그 마음 가져와봐라 그럼 그 사람인지 찾는단 말이에요 자존감 떨어져서 괴로운 마음 찾아보면 찾을 길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우울해요 우울해요 그럼 난 우울해 난 항상 우울해 이렇게 말은 했어요 그런데 우울함 찾아보자 하고 찾으면 어때요? 그 우울함이 선명하게 드러납니까? 나타납니까? 그 우울을 찾을 길이 있습니까? 찾아보면 진짜 있는 거 뭐만 있어요 우울한 그 순간에조차 그걸 찾으려고 딱 돌이켜서 이걸 보면 실제 그 우울함이라는 게 경험되지 않아요 하다는데 화가 날 때도 그 화가 난 거를 찾아보려고 이렇게 찾아보면 실제 화가 나 이거는 이름이잖아요 개념이잖아요 실제 찾아보면 여기 그 화가 나는 게 경험되는 게 아니라 실제 경험되는 건 뭐예요? 화가 난다는 건 내가 이 개념이고 실제 경험되는 건 그냥 여기 어딘가에서 내가 맥박이라고 이름 붙인 무언가가 여기서 조금 빠르다라고 우리가 비교해서 이름 붙인 그 현상이 그냥 이렇게 경험될 뿐이에요 이렇게 맥박이 빠르게 뜬다든지 뭔가 이렇게 후끈후끈한 열기가 느껴진다든지 실제 경험되는 건 그 맥박 빨리 뛰는 거 후끈후끈한 열기가 이렇게 경험되는 거 그 속 그것이 화예요? 그 속에는 화가 없어요 그냥 그 경험되는 그것뿐이지 거기는 본래 화가 없습니다 그 화는 실제 경험되는 건 화가 아니라 내가 화라고 이름 붙인 그 화를 내가 경험한다고 착각했던 것뿐이에요 실제 그 화는 없는데 나는 늘 화에 사로잡혀 있어 분노가 막 치밀어 이렇게 그게 자기 개념이라니까요 실제는 화가 나거나 분노가 침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걸 찾아보면 거기서 실제 경험되는 거는 내가 분노라고 이름 붙인 그러나 이름 붙이기 이전 실제 일어나는 게 뭔가를 보면 여기 뭔가가 빨리 뛴다든지 어떤 현실, 어떤 알아차림 이렇게 소리가 알아차리지든 열기가 알아차리지든 지금 발바닥에 이 땅과 접촉하는 마찰이 아래차리지든 엉덩이와 의자가 부딪히고 있는 이 압력 같은 것들이 아래차리지든 그 암, 그 알아차림 거기는 분별이 없어요 그 자리에는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해야 거기서 이제 온갖 생각과 해석과 판단이 나오면서 그게 분노로 둔갑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분노라는 없는 허상을 창조하 버린 거예요 창조해서 귀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 분노했다라는 질투라는 이런 누가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어요 내 마음속에서 저 사람을 내 비교 대상으로 내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승승장구에서 막 진급도 하고 잘나가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을 보고 막 비참함을 느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선택해서 저 사람하고 나를 비교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교를 왜 하필이면 그 사람과 나를 비교를 했어요? 그건 내가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속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하고 여러분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잔데 나는 이것밖에 부자가 아니지? 하면서 막 비참해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냥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막 그러지 않잖아요 아예 비교 대상으로 삼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아예 딴 사람이 자고 그냥 제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비참할 일이 없죠 내가 안 만들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를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그게 나를 괴롭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죠 실제로 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현실에서는 인연생, 인연멸 인연따라 맥박에 뛸 뿐이에요 그냥 인연따라 몸은 뜨거워지기도 하고 차가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실제는 그게 맥박에 뛰는 것도 이건 이름붙인 개념이잖아요 그냥 어떤 현상을 어떤 작용을 알아차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요 그래서 선에서는 항상 실제 있는 건 그냥 작용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작용, 작용, 작용뿐이다 이렇게 또한 작용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알아차릴 뿐이다 그냥 알 뿐이다 순수의식이라고도 하고 그냥 이걸 알 뿐이다 작용뿐이다 이뿐이다 여기 해석하지만 않으면 개념을 입히지만 않으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건 실제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관하라고 하죠 자연스럽게 그 마음을 가져와라 그 마음을 가져오려니까 이걸 찾아야 되잖아요 찾아보니까 그 실체를 찾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가져올 수가 없어요 콜리 없어요 실체가 좀 전까지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 마음을 내가 편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하루는 보리달마가 해가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밖에 모든 인연을 끊고 안에 마음에 헐떡임이 없게 하여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만 도에 들어갈 수 있다 밖으로 모든 인연을 끊고 인연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인연이 오면 그 인연에 끌려가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모양을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고 자기만의 어떤 세상을 창조한단 말이에요 인연을 따라서 끌려다니면서 그런데 그러지 않고 또 안으로 헐떡거림이 없어야 된다 헐떡거림이 뭐예요 안으로 예를 들어 돌을 구하는 마음 막 간절히 돌을 구해야 돼 구해야 돼 하는 것도 헐떡거림이거든요 그냥 한번 확 쉬어버리면 그래서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만 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딱 장벽과 같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장벽과 같을 거예요 벽에 장벽에 꽉 괄워 막힌 것처럼 옆에도 장벽 앞에도 장벽 뒤에도 장벽 꼼짝 못하는 근데 그거 꼼짝딱싹 못하잖아요 마음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 게 이거예요 선이에요 화두를 뭐라고 그러냐면 은산 철벽에 갇힌 것처럼 몰아붙이는 걸 화두라 그러거든요 화두가 의단 동로가 되어 있으면 은산 철벽에 갇힌 것 같다 즉 동서남북 좌우 전부 다 딱 철벽에 가로막혀 있어요 장벽에 가로막혀 있어서 내가 앞으로도 한 발도 못 가고 뒤도 한 발도 꼼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뿔에 소가 이렇게 점점 소뿔이 점점점 이렇게 커지잖아요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 안에다가 이렇게 쥐 덫으로 쥐 먹이를 논단 말이에요 쥐가 그 먹으려고 막 들어가고 들어가고 막 세게 들어가다가 꽉 갇혀가지고 뒤로 빽을 못하다가 잡힌다는 거예요 꽉 막혀서 이제는 빽도 못하겠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겠고 거기 꼼짝다짝 못하는 상황으로 만드는 게 선이에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 본문을 듣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본문을 자꾸 듣고 있는 건 가만히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품이 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으니까 자꾸 본문을 듣긴 들어요 그런데 차라리 딴 선생님들처럼 연불을 하루에 한 시간씩 하라든지 좌선을 하루에 다섯 시간을 하라든지 호흡을 관찰하라든지 절수행을 하루에 몇백 번을 하면 마음대로 백일 기도 세 번만 하면 깨닫는다든지 뭔가 특정한 방법을 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막 신나게 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 되겠지 하고 그런데 그냥 본문에 귀 기울여 보세요 하다 보면 깨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모르는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방법 없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냥 이 법을 귀 기울여 듣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방법을 하나도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방법을 안 가르쳐 주니까 뭐지 도대체?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하면 그쪽으로 쭉 갈 수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라고 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치달려 다니다가 헐떡거리 밖을 향해 헐떡거리다가 이게 꽉 멈춘단 말이에요 멈춰서 장벽에 가로막힌 것처럼 뭐지?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네 애쓸 필요가 없다고 그러네 방법도 없다고 그러네 그냥 법문에 귀 기울이는 거 외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게 길 없는 길이에요 방법 아닌 방법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딱 장벽으로 가로막힌 것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분별이 분별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생각으로 이걸 풀려고 하면 안 된다 하니까 그러니까 생각으로 열심히 생각을 막 머리로 공리하던 해석 문제를 풀든지 아니면 열심히 뭔가 원인을 제공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딱 얻든지 그거 아니고서는 세상 일은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세상 일은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라 그거는 많이 해봐서 익숙해요 우리는 그런데 이 공부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본 방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는 보세요 세상의 모든 공부는 전부 다 인과의 공부예요 공부 열심히 하면 결과가 얻어요 좋은 성적 나오고 운동 열심히 하면 운동 잘하고 갈고 닦으면 그 결과를 얻고 얼굴을 막 다듬으면 예뻐지고 건강을 챙기면 건강해지고 다 인과예요 다 가는 길이 뻔해요 원인을 제공하면 결과를 얻는 공부예요 전부 다 이것만 해봤어요 태어났을 때까지 이거 아닌 공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낯선 거예요 그리고 이 낯선 거에 익숙해져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건 너무 낯설고 평소에 하던 게 익숙하니까 자꾸 이 공부를 들으면서 머리로 정리하려고 하거나 자꾸 수행법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수행법을 갈고 닦으려 하거나 그렇게 하려는 이 분별의 습관을 떨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떨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중도라고 그러잖아요 중도 반야바라밀 중도나 반야바라밀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것에서 가로막히는 게 수행이라니까요 그거를 굳이 수행이라고 하고 그걸 굳이 길 없는 길이라고 하고 하되 함의 없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천배 매일같이 천배를 100일 동안 10년을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면 내가 50% 했어 10% 했어 20% 했어 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하는 느낌 납니까? 수행 좀 되는 것 같습니까? 시작할 때도 제로고 깨닫기 직전에도 제로예요 10년 이 법문을 들었어도 제로고 더 모른단 말이에요 더 모르는 거죠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니까 이 공부는 꽉 막힐 뿐이에요 뭐를 모르고 모르고 모를 뿐이에요 그러다가 한 방에 도노라고 그래요 도노 문득 알아차리는 거예요 문득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낯선 거예요 낯선 정도가 아니죠 한 번도 안 해본 길이니까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죠 뭐 이런 길이다 했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하되 함의 없이 하라는 게 무슨 소리야? 수행하라면서요 선불교라면서요 그런데 선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왜 방법을 안 알려주세요 굳이 방법을 얘기하니까 법문이나 들어보세요 왜 부처님께서 자등명, 법등명 하나 했잖아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랬더니 자등명, 법등명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가 부처니까 그리고 법문 법을 등불로 삼으라 했단 말이에요 법밖에 등불로 삼을 게 없는 거예요 자기를 등불로 삼으라는 건 자기가 본래 깨달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문을 듣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법회 가면 맨날 법회 끝날 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 처음 가자마자 하는 거 삼기회의 내가 본래 불법성 산보라는 거를 먼저 글로 돌아가야 돼? 하고 법회 시작할 때 너 본래 부처로 돌아가야 돼? 너가 나온 자리 글로 돌아가야 돼? 너가 본래 부처니까?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법회 끝날 때 집에 가기 전에 뭘 얘기를 해요? 사홍서원을 한단 말이에요 잊지 말라고 일려주는 거예요 뭐를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가 첫 번째고 그 다음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가 두 번째예요 그럼 번뇌를 내가 끊어야 딴 사람들 번뇌를 끊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생을 건져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방법이 나와요 세 번째가 법문을 다 들어오리다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법문을 다 듣는 걸 통해 불도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홍서원 네 법당에서 맨날 하는 얘기가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 번뇌를 듣는 것밖에 없어요 부처님은 평생 뭐 하셨어요? 번뇌하셨어요 끊임없이 걸으면서 사람 만나가지고 번뇌하셨어요 그렇죠? 선사스님들 뭐 했어요? 계속 번뇌하셨어요 선방이 없었다니까요 초기 선에서는 선방 같은 거 없었어요 나중에 선방이 생기기 시작하고 좌선은 그것도 필수 조건이 아니었어요 하고 싶은 사람은 잠깐 잠깐씩 앉는 거 허용해줄게 이런 정도였어요 필수 코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좌선은 그건 선택사항이에요 선택사항 전공 필수가 아니고 전공 필수는 법문 그리고 1대1 스승에 가서 묻는 것 내가 잘 알고 있는지 그것도 부족한 사람들은 또 다른 법문들 자꾸 듣는 거예요 청의기라고 보증수업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규 수업이었어요 정규 수행 코스 그 다음에 선택과목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선택과목이 나중에 좌선이 편입이 된 거예요 좌선에서 깨닫는 거 아니니까 꽉 막히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선의 핵심의 말씀이에요 담마스님 말씀하신 밖에 모든 인연을 끊고 아내 마음에 헐떡임이 없게 하여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만 도에 들어갈 수 있다 회가는 여러 가지로 마음과 성품을 설명해 보았지만 그 어느 곳에도 개합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니까 회가도 담마스님의 법문을 듣고 대반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별의별 짓을 다 해봤고 본인도 처음에는 자꾸 이렇게 마음과 성품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설명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이런 데 도저히 안 되더라는 거죠 개합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꽉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장벽과 같아져서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꽉 막혀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호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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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짓을 깨달았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이미 모든 인연이 다 그쳤구나 그쳤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담마스님이 다 인연이 그쳤다 그러니까 아 모든 인연이 이제 다 쉬었습니다 다 끊어졌습니다 하니까 담마스님이 혹시나 이게 또 담멸에 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담멸에 떨어진 건 아니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했단 말이에요 완전 아무것도 없는 거냐 공에 빠진 건 아닌가 싶어서 다시 살아났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공적한 진리를 딱 확인하고 나면 자칫 자칫 되살아나지 않고 거기서 빠져가지고 그냥 공하구나 내 세상 열심히 살 필요도 없구나 이게 다 공한 거고 나도 없는데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나 해서 편공에 빠진단 말이에요 치우친 공 악추공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 세상이 다 공한 건데 내가 열심히 살 필요가 있나 공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이러다 죽는 건데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도 색직시 공 했단 말이에요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 색이 공이 다르니까 자칫 공이라는 건 깨달았어요 그런데 공하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해서 공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공직시 색을 설명하는 걸 통해서 중도를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이라고 했던 그 공 그게 색과 다르지 않아 이게 공이야 했는데 그러나 여기 이게 바로 법이다 이게 법이라고 법을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는 삶 물은 물이었다가 사는 삶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지만 다시 사는 삶 물은 물로 돌아오는 거예요 15도에서 마지막에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공부가 이제 원만한 사람들은 그 중에 일부는 중생을 제도하는 길에 환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스님이 아닌 제과자들 중에 깨달아가지고 완전히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공부가 원만해진 사람은 뭐 할까요? 깨달았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깨달음의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회사 다니면서 굳이 그 회사에서 진급하고 싶지 않아요 이분은 근데 그냥 한참 공부할 때는 회사에 조금 소홀한 것 같았대요 그래서 실제 진급이 한두 번 삐끗삐끗 어긋났대요 그래서 받아들였대요 그냥 나 어차피 마음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더 큰 목적이었으니까 이만큼 돈 벌었으면 많이 벌었고 애들도 많이 컸고 진급 굳이 안 해도 된다 해봐야 이제 머리만 아프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편안하게 공의 자리에서 보임하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집착 없이 그런데 또 직장 가서 열심히 할 때는 거기서 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막 그 다음에 그 집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한 바퀴 돌아서 푹 쉬고 나니까 이제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그 전에는 진급시키면 어쩌지 하고 걱정이 들었대요 아 나 그 굳이 저런 높은 자리에 가서 번접하게 하고 싶지 않은데 진급 안 시켰으면 좋겠다 적당히 있다가 나가면 딱 좋겠다 그 생각을 한참 했단 말이죠 이제 귀찮거든요 세속이 보임할 때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완전히 한 바퀴 딱 돌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는 뭐 시키면 그만 안 시켜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진급해서 사람들이 막 축하한다고 하면서 막 술을 먹으면서 막 축제를 이렇게 막 우리 진급하셨다라면서 옆에서 막 축제를 해줬대요 그럼 뭐 같이 마시면서 신나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일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하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와서 사는 거지 그냥 일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난 사람이 맨날 미친놈도 아니고 맨날 난 병났다 병났다 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병나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죠 병 없이 평범하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정상이지 내가 도인 입네 하면서 난 너희들과 다르다 하면서 어떤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막 도인인 척 하려고 막 기를 쓰고 도인인 척 하려고 기를 쓰는 사람이 제일 도인 아닌 거요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도인인 척 하네요 굳이 저런 모습 안 보이도 되는데 왜 저런 모습까지 보이지 기왕이면 좀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신조님들 앞에서 왜 저런 모습까지 보일까 싶을 때도 있다니까요 저 인사 스님 막 신조님들 다 보는 데서 좀 우리끼리 있을 때 차라리 하시지 신조님들 그대로 있는 자리에서 막 우리한테 때로는 막 호통도 치시고 우리 뺨도 때리고 막 그러셨다니까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시지만 목탁으로 목탁 채로 맞았 적 있다니까요 워낙 불같이 막 혼돈해고 이런 분이었어가지고 남들은 다 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저런 모습을 보이면 신조님들이 한때 많이 났을 텐데 우리는 그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럼 당신은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 보세요 이 사람이 부처님의 안목에서는 이 사람이 오늘 죽을 사람인 거예요 오늘 죽을 인연이구나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얘가 내 법문을 알아듣겠다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몇 번 찾아서 부처님께 법문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때가 아니다 싶어서 그 사람에게 법문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오늘이 때다라고 아셔가지고 부처님께서 몇 번 부처님 생애에서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똑같은 일이 그 사람이 오늘 죽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당신이 신이 혼자 걸어가서 그 마을에 가서 그 사람에게 그 먼 길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법문을 설해줘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아랑과를 바로 증득하게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부처님이 도량으로 돌아올 때 이분이 너무 감동한 나머지 부처님을 마중해가지고 이만큼 마중 나오다가 부처님은 가시고 본인은 집으로 돌아가다가 무소 뿔에 받쳐가지고 죽고 또 누굴 만나 죽고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죽을 게 뻔히 아는데 알지 모를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죽을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법문 설하고 그를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고 돌아오면 다른 사람들은 주변에서 뭘 알아야겠습니까 부처님 부처님이 왔다가 가지만 알았어도 죽지 않을 텐데 부처님 마중 나가다 죽었다고 하면 부처님 만나고 나서 하는 안되던 일도 잘 풀렸다고 소리를 들어야지 부처님 교단이 부흥할 텐데 부처님 만나고 와서 죽었다는 얘기 들으면 부처님 다 욕하지 않겠습니까 신도님들이 불교 교단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런 짓 좀 하지 마십시오 하고 조언을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교단 늘리는 거에 관심 없단 말이에요 남들의 시선에 관심 없단 말이에요 중생 구제에만 관심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를 구제해야 되니까 구제한 거예요 당신한테 마이너스가 되든 말든 그러니 그렇게 뭔가 도인 코스프레를 하고 여러분이 수행자라고 하면서 수행자인 척 나도 모르게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도반들 만나면 괜히 아는 소리 한마디 해주고 싶고 도반들 기복적인 얘기 막 하면 수준나는 선을 한번 해보라고 한마디 하고 싶기도 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그분을 위해서 내가 나를 티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분을 진심으로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건 좋다는 거죠 의도가 어떻게 하느냐 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한다면 뭔 부처님 말씀을 백번 천번 얘기해도 괜찮아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래 뜯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불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달마 지난 시간까지 달마 혈맥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달마 스님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었고요 오늘 끝부분 조금만 더 살펴보고 오늘 본격적으로 혈맥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그 뒷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달마는 이제 그 9년이 지나자 서천축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이에 문화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대들은 각자 얻은 바를 말해보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그때 문인 도부가 대답하였다 제가 얻은 바론은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문자를 떠나지도 않으면서 이것을 도의작용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신이 얻은 것을 하나씩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도부가 먼저 대답한 거죠 그랬더니 달마가 그대는 나의 가죽을 얻었다 라고 했습니다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문자를 떠나지도 않으면서 이것을 도의작용으로 삼는다 이 공부는 문자로서 방편으로는 문자를 쓸 수밖에 없어요 언어와 문자를 써서 법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자를 얘기를 하고 언어로 얘기하더라도 그 언어나 문자에 법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반복하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말에 말이나 문자에 걸려들면 안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부할 때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평생을 법을 설했지만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고 하신 것처럼 제가 뭐 계속 이렇게 떠들지만 그 얘기하는 게 있다라고 설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잘못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맞이 못해 맞이 못해서 이 말 저 말 이렇게도 설명해보고 또 저렇게도 설명해보고 말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말로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즉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는 이 분별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분별이 아닌 무분별지고 무분별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분별이 아닌 이 자리는 분별의 도구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분별을 가지고 무분별을 어떻게 설할 수가 있겠어요 무분별은 말 그대로 분별이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은 어쩔 수 없이 죽비를 딱딱딱 치던지 손가락을 하나 들어 보이던지 뜰앞에 잣나무라고 하던지 그냥 설명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설명하지 않고 법을 딱 직진심에서 곧바로 드러내 보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발심이 천문이 되어 있고 좀 공부 자세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뭐 그 방편이 잘 먹힐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 불친절한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선을 너무 어렵게 생각했고 선은 나 같은 우리 같은 근기 낮은 사람은 못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그 이유가 이건 말이 아닌데 말로 접근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어찌 보면 무슨 투정이에요 무슨 투정이 부처님의 중도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부중도라는 말이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하도에 함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 안 하면 그냥 평생 중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공부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하는데 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게 이미 되어 있는 공부지 완성되어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면은 어긋나는 거예요 하면은 어긋나는데 그럼 나 또 안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도예요 중도 분별은 우리 분별은 이렇게 해라 아니면 하지 마라 해가지고 갈지 말지를 명확하게 규정해 주거든요 분별에서는 그럼 가라 이러면 가면 되고 서라 이러면 쓰면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해라 이러면 열심히 하면 거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공부는 서울에서 서울로 가는 거거든요 산 정상에 도착한 사람이 이미 내가 정상에 도착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공부예요 소탄자가 소를 찾는 것이고 눈을 가지고 눈을 찾는 것이고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머리를 찾다가 아 머리가 여기 있었네 하고 확인하는 공부란 말이에요 이미 본래 원망 구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공부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또 안 하면 안 돼요 그게 중도예요 중도 그러면 우리는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니까 가슴은 뭔가 막히는데 뭔가 이걸 확인하고 싶긴 한데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어디로 갈 곳이 없잖아요 바깥으로 찾아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목표 지점이 없으니까 여기니까 여기 목표가 여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이법이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단 말이죠 분별이 분별이 확 가로막힌단 말이에요 생각이 생각과 분별이 탁 가로막힌다 그래서 나는 머리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유의 조작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쉬고 머리가 쉬고 그냥 들을 뿐이에요 그냥 이 법문을 들을 뿐이지 머리를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냥 깝깝한 거예요 깝깝한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머리로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머리에서 이제 가슴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알고 싶은 이 먹고 하고 이게 뭔가 하고 궁금은 한데 이걸 머리로 막 풀려고 했다가 아 머리로 안 되는구나 분별로는 안 되는구나 생각, 언어, 문자 이런 걸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머리가 탁 막히니까 답답은 하고 까분하고 알고는 싶은데 지금까지 알려고 했던 모든 방식은 머리를 굴리면 해결이 됐었단 말이죠 공부를 하면 해결이 됐고 원인을 제공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 공부 딱 하나만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이 공부 딱 하나만 이렇게 하는 공부예요 길 없는 길을 가는 공부고 이 중도라는 게 아주 낯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분별밖에 모르는 중생들에게는 이 중도의 공부가 무음별지로 가는 공부가 너무 낯선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식인 거죠 열심히 해서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결과가 이미 드러났는데 그걸 본인이 모를 뿐이니까 열심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산에서는 이것을 이먹고 하고 화두를 드는데 화두가 이제 확 의단동로가 되어서 화두가 탁 맺혀가지고 머리로는 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나중에 머리에서 궁금하다가 나중에 가슴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이 가슴으로 내려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의정, 의정이 의단이 독로돼서 의정이 돈발한다 이러거든요 그게 가슴에 화두가 감정화되는 거예요 답답함 머리는 이제 뭐 할 수가 없으니까 머리는 이제 쉬어버리고 그냥 가슴이 답답한 가슴이 꽉 막히는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의식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그래서 손발을 탁 놔버린단 말이죠 수단, 방법, 어떤 인과 이런 모든 노력을 탁 놔버린단 말이죠 그랬을 때 문득 문득이 문별지라는 본래 늘 갖추고 있었던 이 참탠 진실이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자로 얘기할 수 없고 언어로 말할 수 없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분별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분별 언어 문자 이것을 통해서 설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문자에 말을 하면 말에 집착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해라 이런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방법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법회 때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하는 걸 가지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어떨 땐 이렇게 하라 했다가 어떨 땐 그게 아니다 라고 또 깬단 말이에요 어떨 땐 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게 또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떨 땐 뭐 교리적으로 뭐 윤회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전생은 어떻고 얘기를 하다가 또 어떨 때는 윤회 같은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떨 땐 방편을 얘기하다가 어떨 땐 이 본질을 짚어주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들을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을 통해서 말 너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낙처를 보이는 거거든요 낙처를 가리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에 현혹되면 안 된다 그래서 문자에 집착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문자를 떠나지도 않아요 그럼 그 말, 설법 이런 걸 아예 그럼 들을 것도 없네 하고 안 됐느냐 또 그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듣되 들은 바가 없이 들어야 되고 하되 하는 바가 없이 해야 하고 이게 이 정도의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편한 공부예요 속편한 공부 진짜 쉬운 공부예요 다른 거는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되잖아요 열심히 갈고 닦아서 그 결과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능력 있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빨리 얻겠죠? 능력 없는 사람은 못 얻겠죠? 이 공부는 그 결과는 이미 자기에게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그것도 열심히 안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법에 기울이는 거예요 기기울이는 거예요 자등명, 법등명 자기를 보고 법을 보는 거예요 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손발이 딱 묶인 것처럼 왼산 철벽에 딱 갇힌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법문에 기기울이는 것 이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없어요 그 옛날 부처님도 그랬고 선사스님들도 그랬고 공부하는 방법 유일하게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먼저 이 법을 깨달은 선지식에 법문에 기기울이는 거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조스님, 임제스님, 마조스님, 달마스님 전부 다 하는 말이 시급히 스승을 찾아라 그것뿐이다 시급히 스승을 찾아서 그 스승 곁에 머물러라 그 속에서 법문을 들어라 그거예요 근데 이 선이 지금 요즘 같은 이런 인터넷 시대 이런 시대를 위해서 등장한 수행이에요 지금 필요한 수행이에요 그 당시는 스승의 법문을 들어야 되는데 인터넷이 없다 보니까 찾아가서 출가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려면 근데 지금은 TV 틀면, 유튜브 틀면 불교 방송, 뭐 BTN 같은 거 BBS 같은 거 이런 거 틀면은 막 언제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단 말이죠 지금 굳이 부처님 쫓아다니면서 출가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시대에 너무나도 놀랍게 잘 태어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에, 유럽에, 무슨 남아프리카 아메리카, 호주 온갖 곳에서 온갖 곳에서 이 공부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정말 정진하고 있는 해외교 뭐 여러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가능한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너무 놀라운 놀라운 시대를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이야말로 지금의 시대에 딱 맞는 딱 맞는 그런 공부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얼마 전에 어디서 이렇게 무슨 강연을 좀 해달라고 해서 요즘 시대 요즘 현대인들 또 MZ세대 뭐 이런 요즘 현대인들에게 현대같이 이렇게 확확 바뀌고 있는 막 그냥 뭐 메타버스니 뭐 온갖 새로운 트렌드들이 막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이제 우리처럼 나이 조금씩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기 발맞추기도 힘들 정도로 확확확 낀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불교가 과연 필요하냐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과연 공부를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 마음 공부를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 이렇게 요즘 같은 시대엔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문점들을 요즘 사람들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요즘 사람들이 누구를 요즘 사람이라고 하지 해서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에 어떤 시대적인 트렌드가 무엇이었는지 또 어떤 요즘 사람들이 새롭게 어떤 관심 갖는 부분은 뭔지 또 뭐 MZ세대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두루두루 조금 한번 살펴봤더니 그 요즘 시대적인 놀라운 트렌드들 있잖아요 그 트렌드들이 전부 다 대부분이 마음 공부 선, 명상 이것과 딱 맞닿아 있어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제가 옛날에 20년 전에 불교 환경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환경론을 공부할 때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불교 환경에 대한 어떤 사상적인 철학적인 바탕이 있어요 그런데 환경론도 이제 한 100년 전부터 환경이라는 것이 문제가 대두되고 나서 이렇게 점차적인 발전을 이루었는데 그 발전이 불교 연기법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아직은 많이 미치지 못하지만 불교 연기법적인 연결성에 조금씩 눈 뜨고 있는 환경론으로 진일보 하고 있더라고요 불교를 뒤따라오고 있는 방식으로 진일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군에 가서 군에 있는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이 장병들을 상담을 해야 되니까 현대 심리상담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곳곳에 명상 무슨 심리, 심리치요 이런 센터 다니면서 우리는 자격증도 다 따고 했거든요 그런 요즘 최신 트렌드의 심리학을 또 하나하나 다 다니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한 100년 넘게 이전부터 심리학이 하나하나 발전되어 왔는데 이게 불교 쪽으로 이렇게 수렴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3세대, 4세대 심리학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애쓰다가 아 이게 해결하는 것이 근원적인 치유는 안 되는구나 를 100년 만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불교를 주목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착하려는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지켜보는 불교의 어떤 지관의 방식으로 그냥 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는 방식으로 불교적인 방식으로 바꿔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의학, 경영, 모든 분야가 다 이렇게 불교 쪽으로 가까이 이제 다가오고 있거든요 시대가 그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게 현대인들은 이런 사람이야 또 요즘 MZ세대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 봤더니 그게 불교적인 사람들이더라고요 쉽게 말해 정말 이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불교는 점점 더 불교 같은 보수적인 종교가 현대에 맞겠어? 요즘 현대인들은 그걸 걱정하잖아요 요즘에는 시대가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종교는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갇혀있고 틀에 박혀있고 시대는 막 앞으로 성큼성큼 나가는데 종교는 너무 옛날 이런데 갇혀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종교적인 문화 종교적인 어떤 그 틀에 갇혀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정신은 어느 틀에도 갇히지 않는 거잖아요 불교 그 자체에도 갇히지 않는 게 불교예요 놀랍게도 불교는 금광경 보세요 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이름이 불법일 뿐이다 그럴 때 바로 진짜 그게 진짜 불교다 불교라는 틀에 갇혀있으면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불교 신자는 누가 불교 신자냐 나 숙에 받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계율 받고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게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부처님의 핵심이 뭐예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했잖아요 부처님이 불자만 만나러 다녔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만났어요 부처님은 타종교 상관없이 모든 사문들 모든 바람원들 다 만나서 모든 계층 할 것 없이 평등하게 다 만나서 그들의 괴로움을 해결해 줬어요 그게 끝이에요 심지어 타종교 엄청난 재력가인 장군이 그 타종교에 엄청나게 후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지역에 부처님이 처음 가서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부처님께 귀의를 하면서 그 장군이 시하 장군이라는 사람이 부처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믿고 따르게 돼서 자기 정교를 버렸어요 버리고 저는 불교로 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개종을 했어요 불교에 엄청난 후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랬더니만 그 당시 자인화교 신자였는데 불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자인화교 성직자들 사문들에게 엄청난 후원을 했단 말이에요 시하 장군이 그러니까 시하 장군이 불교로 넘어버리니까 자인화교 교세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부처님이 시하 장군을 불러서 불교 교단에만 보시하지 말고 자인화교에도 전에 너가 자인화교를 열심히 믿었으면서 후원했던 것처럼 자인화교에도 똑같이 후원을 해주고 그 수행자들에게도 보시를 하고 공량을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거든요 왜? 불교는 부처님은 불교라는 어떤 종교를 창시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본뜻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에요 불자들의 괴로움만 소멸해 줄게 이러시는 분이 불교 주처님일까요? 내가 기독교인이면 어떻고 천주교인이면 어떻고 종교가 없으면 어때요? 이슬람교를 믿으면 어때요? 괴롭다면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게 이 불교의 목적이에요 존재 이유이고 그게 부처님의 뜻이었고 괴로움, 괴로움 소멸 그게 전부예요 내가 괴로움 소멸 시켜줄 테니까 너 불교로 개종해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개종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많은 거고 그래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이 길 이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근데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현대화되고 한 달에도 모든 사람의 목적은 뭐겠어요? 괴롭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찾는 거거든요 진정한 행복, 평화, 자유 그리고 생사에서 벗어나는 거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 미래가 두렵지 않은 거 왜냐하면 인간의 근원적인 괴로움은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미래가 막연히 두렵거든요 누구나 늙을까 봐 두렵고 병들까 봐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 죽을까 봐 두렵고 갑자기 죽게 될까 봐 두렵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죽게 될까 봐 두렵고 죽고 나서 지옥 갈까 봐 두렵고 다음 생에 어떻게 될까가 두렵고 코로나 걸려 죽는 게 아닐까? 백신 맞고 죽는 게 아닐까? 뭐든지 두려운 거예요 그냥 근원적인 두려움을 없애지 못해요 분별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동안은 그래서 한 번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이랄까? 이 공부를 통해서 진짜 내가 누군지를 한 번 확인하고 나야 근원적인 안심 달마스님의 안심 법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진짜 안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살 현실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하고는 여전히 막 싸우면서 열심히 살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근원적인 안도감 안심 그게 우리 밑바탕에 딱 깔려있단 말이에요 죽는 게 상관없다면 얼마나 두려움이 없어지겠습니까? 아 죽지 않는구나 내가 죽는다라는 게 착각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다면 나는 죽지 않아요 진정한 자기는 죽지 않아요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죽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젯밤에 자잖아요 자는 게 두렵지 않잖아요 나 이제 작게 하고 잘 때 두려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자고 나도 꿈의 세계로 윤회하잖아요 우리가 꿈이라는 세계로 또 다른 세계로 딱 뛰어진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딱 단절하고 다른 세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윤회죠 그 다른 세계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딱 깬단 말이에요 깨서 나온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우리는 어제 그제 계속 있던 있던 세계가 그대로 있는 거지 하고 생각하잖아요 분별하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여기서 내 눈앞에 내가 분별하고 있는 세계가 여기서 내가 지금 눈앞에서 만들고 있어요 눈앞에서 창조돼요 항상 세계는 인류 역사가 몇 조년이 있었든 몇 천학년이 지났든 그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서 여기서 현실이 있는 거예요 잠자는 게 두렵지 않은 것처럼 죽는 거나 잠자는 거나 똑같지 않을까요 죽는 거나 잠자는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이 몸을 나라고 고집하고 있는 동안은 내가 죽는 게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몸이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 라는 자각이 생긴다면 이거는 왔다 가는 거구나 이건 왔다 가는 거구나 여러분 성격 왔다 가잖아요 느낀 감정 왔다 가잖아요 생각들 다 갔다 가잖아요 가치관 다 왔다 가죠 변하지 계속 변해 가잖아요 몸도 왔다 가고 몸도 건강했다 아프기도 하고 젊었었다가 늘기도 하고 옛날에 그 몸 지금 없거든요 옛날에 그때 그 느낌, 감정, 성격 많이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변하지 않고 그때도 나라고 하고 지금도 나라고 하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자기지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지만 이렇게 아는 이놈이 진짜지 이 몸과 마음이 진짜 내가 아니다 언어를 쓸 때 그 언어를 쓰는 그 하나하나가 말을 하는 그 하나하나가 말의 내용을 쫓아가지 않고 말의 내용을 쫓아가지 않으면 어떤 말이 되었든 그 말 하나하나가 그대로 도의 작용이에요 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법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부는 그랬어요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문자를 떠나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도의 작용으로 삼아야 한다 이게 저의 깨달음입니다 이랬어요 그때는 너는 나의 가죽을 얻었다 거죽 거죽만 얻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총지라는 스님이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이해한 바는 아나니 아촉 불국토를 불국을 보고서 한 번 보고는 다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달마가 그대는 나의 살을 얻었다 이랬어요 거죽을 얻는 것보다는 이 살을 얻었다니까 조금 더 낫다 이 소리예요 조금 더 낫기는 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까 앞에는 그냥 이 뭐랄까 이 법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어찌 보면 좀 정리해서 머리로 아는 느낌 이런 느낌이라면 이 경우에는 아나니 인존자가 아촉 불국 부처님 국토 부처님 국토 국토가 바로 부처예요 이 부처를 진리를 법을 한 번 봤단 말이에요 한 번 봤는데 그러고는 그 다음 다시 못 봤단 말이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선에서 깨달음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시부도에서 본다면 이게 이제 소 뒷꿍둥이를 한 번 쓱 본 거겠죠 소 뒷꿍둥이를 한 번 딱 봤단 말이에요 그래도 소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한 번 보긴 봤단 말이에요 보긴 봤는데 확실히 보지도 않고 이걸 확 이제 내가 개합되지는 않은 채 그냥 소 뒷꿍둥이를 한 번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면 일별했다 내지는 뭐 초견성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한 번 문득 이 자리를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조금 내가 한 번 확인한 것 같다 조금 확인한 것 같다 이런 식의 느낌이 오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가 시작인데 그때 이제 입문을 했기 때문에 그게 시작이라 이제부터가 공부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입문한 거예요 견성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견성은 도인 아니에요 견성 성철수님도 맨날 그러시잖아요 견성했다고 도인 아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무리수를 더 가시면서 뭐 몽중이려 뭐 숙면이려 뭐 무슨 그런 세 가지 이려가 되지 않으면 완전한 깨달음 아니니까 공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견성했다고 해서 섣부르게 내가 도인이라고 하는 상에 빠져가지고 도인 용내내면서 사는 스님들이 보셨겠죠 그래서 아마 방편으로 그런 말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게 방편이 아니라 그런 것을 진짜 해야지만 이걸 깨달음이다라고 만약에 거기에 갇혀 계셨다면 그분도 실수를 한 거죠 이를테면 근데 뭐 그 어른이 그렇게 실수하셨겠나 그래서 그런 방편은 내가 견성했다고 해서 도인이 아니에요 해보면 알아요 이게 도인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공부 시작할 수 있는 조금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부터 공부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이 총지처럼 아초 불국을 부처를 진리를 법을 마음을 한 번 봤는데 다시는 보지 못해요 그 소 뒷공댕이를 한 번 봤는데 그 다음엔 이제 공부를 끝내버렸어요 안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없을 것 같잖아요 야 그럼 나는 성풍도 못 봤는데 성풍 한 번 봤으니까 막 더 신나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것 같잖아요 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재미난 얘기인데요 그 원래가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연예인 오디션 볼 때 친구가 혼자 가기 뭐 하니까 옆에 친구 꼭 데리고 가려면 자기보다 못난 친구를 데리고 가지 자기보다 더 이쁘고 잘난 친구를 데리고 같이 오디션 보러 갔다가 본인은 떨어졌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냥 덜컥 붙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잖아요 여기도 이런 그런 일이 있어요 마음공부 처에도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옆에 따라오는 사람은 왜 덜컥 대는지 아세요? 얘는 내가 돼야 돼 하는 막 집착과 내가 잘해야 된다 막 벌벌벌 떤단 말이에요 오디션 볼 때 떨고 잘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난 그거 하루 온 것도 아니고 릴렉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해봐 그러면 조금만 재능이 있어도 훨씬 더 잘할 확률이 높을 수도 있죠 이를테면 그거와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더라니까요 이를테면 엄마랑 딸이 왔어요 근데 엄마가 딸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저희 한번 가보자 갔는데 엄마는 도저히 법문을 매번 듣는데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저히 모르겠다 법회 끝나고 나가는데 딸이 엄마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저 스님 얘기 난 알아듣겠는데 그러길래 어머니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미친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막 뭐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진짜 확연한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이렇게 친구 따라왔다가 그냥 소 뒷걸음질 치다가 그냥 똥을 밟듯이 그냥 어쩌다가 그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발심이 강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공부를 끝까지 못해요 왜? 이 공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문득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도 그럼 이게 뭐야 뭐 맨날 있는 거고 늘 쓰는 건데 이게 뭔 도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신심이 없단 말이에요 신심이 이걸 언뜻 보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본명보수록 이것뿐인 거예요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너무 익숙한 거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공부야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공부를 안 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느끼기는 신기하죠 그럴 수 있을까? 이 자리를 확인하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쉽죠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서 아 오죽겠으면 어떤 선지식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나 이제 더 이상 아 이 중생들에게 더 이상 법을 설하지 않으리라 그럼 실망을 너무 오랫동안 실망을 한 분들이 계시더라니까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의외로 사람들은 이 공부에 관심 있는 척은 하는데 그래가지고 한 1년 아니면 6개월 바짝 관심 한 번 두는 건 누구나 하는데 한 번 바짝 관심 뒀다가도 하다가 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서 더 이상 공부 안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사람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 공부할 사람 진짜 공부할 사람 소수 몇몇 사람이라도 좋으니 진짜 끝끝내 공부해 마칠 사람 아 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왜 그런 사람이 오죽 없었으면 오죽 없었으면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이 공부에 관심이 있을 때는 다 관심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이제 세상의 일이 재밌을 때겠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갑자기 막 승승장구하고 막 좀만 더 하면 막 진급도 할 것 같고 돈도 엄청 벌 것 같고 뭔가 막 세상에 화려한 즐거운 징귀한 일들이 벌어지면 거기 또 훅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 몇 년 빨려 들어가다가 거기서 막 신나게 돈도 벌고 막 열심히 재밌게 놀다가 공부는 내 편개치고 놀다가 나중에 이제 괴로워서 죽을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이제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한 5년 있다가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부처님 때도 그런 사람 많이 있었어요 부처님 때 내가 공부해야지 해가지고 출가했다가 야 이건 내 길이 아닌갑다 집에 있는 아내가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다 환속해 나갔다가 또 집에서 살다가 아 이건 또 아니다 다시 출가했다가 또 살다 보니 너무 힘드니까 이것도 아니다 또 나갔다가 이거 7번을 했다가 여덟 번째 출가해가지고 그때 아랑가를 증득한 제자도 있어요 그 부처님도 인내심도 대단하시지 7번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도 오면 한결같이 오라 비고요 받아준단 말이에요 불교는 왔다 갔다 하는 거 뭐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출가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럼 해보라고 재미삼아 해보라고 놀이삼아 해보라고 그렇게 마음이 있는데 이걸 해보고 싶을 때 안 해보면 그것도 병나니까 아 그런데 한 번 결정하면 신중히 결정해야지 내 인생에 달린 거고 한 번 들어가면 죽어도 못 나올 건데 내가 신중히 결정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그럴 필요 없다 출발 그렇게 때까지 절대 할 필요 없다 출발해서 갔다가 아니면 나오면 된다 간단하다 뭐 죽을 때까지 안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나 가가지고도 어떻게 바뀔지 내 일일을 알 수가 없는데 사람이 그런 마음이라면 가볍게 출가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출가하면 된다 정해진 법이 없어요 정해진 이것만이 절대 이런 게 없습니다 아 저 어릴 때부터요 전 진짜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세상에 당해봤달까 어느 불교단체에 갔는데 이 불교단체만 최고이고 이거에서 벗어나면 너는 큰일 날 사람인 것처럼 모두가 거기에 완전 세뇌가 돼가지고 그 단체에 완전 빠져가지고 이것만이 절대 진실이고 이 단체에서 벗어나면 큰일 날 것처럼 모두가 그 단체 소속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었는데 제가 나올 때 엄청 욕을 먹고 나왔거든요 세상에 그런 게 너무 많지 않나요 여러분 어느 종교도 그렇고 어느 단체도 그렇고 네가 여기 나가면 제대로 되나 보자 심지어 남편이 아내를 이런 분도 계시죠 남편이 아내를 내 손짓음하고 맨날 때리고 굿하고 욕하고 맨날 이러면서 몇십 년을 살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 보살님이 그냥 그러고 살아야 되는 줄 알고 남편이 세뇌를 시켰대요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을 시킨 거예요 너는 내가 낮쯤 되니까 너를 매겨 살려주는 거지 너 내 손에서 벗어나면 넌 어디 가서 밥도 못 먹고 당장 굶어 죽어 그거 계속 세뇌를 시키겠고 본인 스스로도 밖에 나가 일해보고 돈 벌어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나가면 죽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단 한 번도 맞으면서도 그냥 옆에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법을 공부하다가 이 자리를 확인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막 자신 만만해지고 너무 막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네 이 남자랑은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거네 그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다고 바로 이혼하러 간 게 아니에요 아 상관없네 나는 무엇을 선택해도 되는 사람이네 나는 어디에 매여도 되지만 매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네 자유로운 사람이었네 나는 어디에도 본래부터 내가 구속되지 않았네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당당하게 할 말 다 하고 그동안 내가 당신 잘못한 거는 얘기하고 한 번도 당신이 손짓음 했다가는 내가 나간다 복과를 해라 내가 안 믿으려면 만들어라 만들어라 너무 당당하게 나가니까 이제 이 거사님들도 나이가 또 이제 한참 드시니까 이 옛날 같은 그 쌤이 사라지나 봐요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꺾일 때쯤이었나 봐요 그때가 이 거사님이 갑자기 당당하게 해지니까 이 거사님이 이제는 쫄아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오히려 사이가 좋아지셨어요 나중에는 이혼할 필요가 없어졌단 말이죠 이제는 어느 단체 어느 종교 어느 사상 어느 철학 어디에도 여러분은 속하지 않아도 돼요 속해도 되고 속할 때는 속하되 속함 없이 속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 나올 수 있을 때 왜 우리는 우리 본성 자체가 어디도 구속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으로 거기 구속돼가지고 그거 아니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평생 그것밖에 안 해봤으니까 그 직장에서 나오면 큰일 나는 줄 아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원래 본래가 자유로운 거예요 어떤 틀도 나를 가둘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남편이 나를 가뒀던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생각이 그 틀을 못 깼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탁 벗어나 보고 나면 아 이게 진짜 자유구나 진짜 자유구나 진짜 자유를 깨닫게 돼요 진짜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진짜 자유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 이렇게 한 번 본성을 하긴 했어도 그거 계속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정진 바람에 끊임없이 내가 천천히 가더라도 여러분도 부디 내가 단박에 한 몇 달 안에 이거 공부 끝내버리고 난 이제 자유롭게 내가 내가 열심히 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더뎌 가도 좋으니 천천히 가도 좋으니 내가 이 한평생 왜 이 공부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건 내 인생이니까 자기를 깨닫는 공부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잠깐 했다가 내가 소신에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딱 가고 나면 나는 난 또 이제 세상 가서 세상 일 할 거다 세상 일 하면 돼요 세상 일 하면서 이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더 자유롭게 걸림없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득 한 번 이 자리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거기서 멈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확인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 소 털처럼 많아도 이게 원숙하게 원만하게 정말 공부를 익어가는 사람은 소 뿔처럼 적다 또 세상 중생들은 소 털처럼 많아도 이 자리를 확인하는 사람도 소 뿔처럼 적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를 사를 얻었다 했어요 그때 이제 도육이라는 스님이 또 말했어요 사대가 본래 공하고 오온이 있지 않으니 제가 얻은 것은 한 가지 법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제 이 도육이라는 스님은 이 자리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아 지수화풍 사대가 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이 이게 본래 공한 것이구나 오온이 본래 있지 않은 거구나 색 수상행식 몸뚱아리 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구나 생각 느낌 의지 의식 이게 내가 아니구나 아 이건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구나 인연이 모였다 흩어지는 거구나 이거는 그냥 이게 진짜 내가 아니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를 찾고 소를 키워가지고 소를 잘 키웠단 말이에요 보임을 우리 견성 후 보임을 잘 원만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를 잘 키우다 보면 모구 모구자 진우의 스님을 스스로 모구자라 그랬잖아요 보임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을 잘 키웠단 말이에요 잘 키우고 나면 시부도에 보면은 한 여덟 번째인가 소도 사라지고 자기도 사라져요 소가 사라지고 자기도 사라져요 법이라는 것도 사라져요 내가 사라지고 법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 더 이상 한 법도 없는 거예요 법이라는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육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대가 벌레 공하고 오은은 잊지 않으니 제가 얻은 것은 한 가지 법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공부가 엄만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시부도에서 한 팔찌쯤 되는 거 자리겠죠 그런데 이제 달마가 말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대는 나의 뼈를 얻었다 이 살갗을 얻은 게 아니라 뼈를 얻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한 것을 정말 확실히 얻었구나 이제 이렇게 칭찬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해가 대사가 달마의 법을 해가가 이었죠 이걸로 때문에 해가가 법을 잊게 된 거예요 해가 대사가 나와 해가 대사가 나와서 마지막으로 달마 스님에게 스승에게 삼배를 올렸어요 삼배를 올리고 그 자리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달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야말로 나의 골수를 얻었구나 그래서 이 해가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여래께서 정법 안장을 가섭에게 부축하신 이래로 대대로 이어지다가 나에게로 이르렀다 내가 이제 해가 그대에게 부축하니 법을 부축하니 그대는 잘 지키고 간직해야 한다 아울러 나의 가사도 그대에게 함께해 주어서 법에 대한 믿음으로 삼도록 할 것이다 그것들이 상징하는 바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설하면서 법을 해가에게 전해줬어요 이건 뭐겠어요 이 해가는 이제 쉽게 말해 시부도에서 결국에 마지막까지 가면은 이 공부의 마지막 끝까지 가면은 결국은 삶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시부도의 마지막에 가면 다시 다시 도시로 다시 시내로 이렇게 되돌아가는 장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시 삶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불교는 삶을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삶으로 돌아오는 공부예요 그래서 현실을 사는 거예요 현실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괴로움 없이 현실을 사는 거예요 즐겁게 유희삼매로 어디에도 집착하는 바가 없이 걸림없이 현실을 사는 거예요 현실을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떠나는 종교가 아니라 삶 속으로 되돌아오는 그런데 이제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는데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지만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똑같이 현실에 들어와서 현실을 우리와 똑같이 동사섭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과는 완전 달라진 거죠 괴롭지 않게 사는 거예요 생로병사라는 괴로움이 더 이상 나를 두렵지 않고 자유롭게 산단 말이죠 이게 우리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그럼 그냥 일구수일투족이 그대로 법이에요 법이 따로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그냥 법과 둘로 나뉘지 않는단 말이에요 법이 있다거나 법이 없다거나 이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삶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이 공부의 핵심을 재법 실상이라고 했어요 재법 실상 재법 일체 모든 것들은 그대로 실상이다 그대로 진실이다 총목볼이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볼이 깨달음 아닌 것이 없다 전부 다 법밖에 없다 손 하나 까딱거리는 것 눈 하나 깜빡거리는 것 길을 걷는 것 절하는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법 아닌 게 없어요 그냥 일구수일투족이 전부 다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말로 설명하면 벌써 두 번째 자리 떨어진 거잖아요 곧장 해가는 곧장 보여줬단 말이에요 몸으로 그냥 존재로서 이렇게 걸어 나와서 걸어 나오는 걸로 보여줬어요 벌써 그런데 이렇게 저라는 걸로 한 번 더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서 있는 걸로 또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게 말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곧장 자신의 어떤 법의 안목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밝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달마 스님이 해가를 인가하고 법을 부촉하면서 29대조로 중국선의 2조로 삼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가사와 바루를 법의 증표로 준 거예요 안으로 이제 그래서 해가가 스님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제 법을 부촉받고 나서 뭔가 미진함이 있었는지 또 한 번 가르쳐 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안으로 시민을 전수해서 본심에 개합되었음을 증명하고 안으로는 자기 법 시민 마음의 도장 진리의 도장 이것을 전수해서 본심에 개합되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또 밖으로는 가사를 부촉해서 또 종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후세에 경박한 사람들이 얄팍하게 온갖 의심을 다투어 일으키면서 달마는 서천축국 사람인데 인도 사람인데 이 지역의 사람인 그대가 교법을 얻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의심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너가 법을 얻었다 하면 경박하게 의심할 거다 그대는 이제 이 가사와 법을 받아 두었다가 훗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가사와 나의 개송을 꺼내어 증표로 삼는다면 교화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내가 열반에 들고 200년이 지나면 이 가사는 더는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이후에 200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6조 해능스님까지 넘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해능스님이 해능스님 때부터는 더 이상 가사바루를 전하지 않아요 이제는 이것이 오히려 짐이 된다 그전에는 방편으로 임시로 필요했었고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더 이상 가사바루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로 인해서 해능의 제자들이 아주 걸칠힌 제자들이 많았고 그들이 저마다의 법을 각각 각곳에서 펼쳤었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오가 칠종이라는 선의 흐름으로 흘러내려오기도 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법만은 겐지즈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세계에 두루하게 될 것이다 도를 밝히려는 사람은 많아도 도를 실천하려는 사람은 적으며 이치를 말하려는 사람은 많아도 이치에 통달한 사람은 적을 것이다 이 법을 그 당시는 교학, 교학 불교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학을 연구해서 법을 설명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많아도 이치에 통달한 사람은 적단 말이죠 그러면 이후에 이제 시대가 지나가고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제 깨달음은 적어지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적어지고 그냥 말로만 전해지고 교법으로만 전해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진리에 부합되고 비밀스럽게 증명하는 사람이 천만 명을 넘을 것이니 그대는 이 법을 널리 펼쳐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이제 예언 비슷하게 한 거예요 예언 아닌 예언인데 결국에는 결국에는 결국에 가서는 너가 열심히 이 법을 전하고 펴라 전법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 나중에 가서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법에 개합을 해서 법에 진리에 부합되고 비밀스럽게 증명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비밀스럽게 증명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증명해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증명해주는 인가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도 하지만 굳이 그런 시스템에 가서 의지할 필요가 굳이 없단 말이에요 자증자오 한 달이자 자증자오 스스로 증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남들을 찾아가서 내가 진짜 깨달은 게 확실한가? 물어볼 정도가 된다면 아직 불확실한 거예요 본인이 그럼 본인이 남들 찾아가서 내가 애매하니까 확인 받아가지고 그거 맞아 이러면 야 신난다 하고 맞나 보다 이러고 아니야 이러면 가슴 아파 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진짜 깨달음이겠어요?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 우리 대매법상이라는 스님이 저 말고 옛날 법상 스님이 마조스님 제자였는데 심지어 마조스님 부처님이라고 여기 있던 자기 스승 마조스님이 그 즉심즉불이라고 하니까 본인은 즉심즉불에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산골래 혼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즉심즉불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원만하게 읽어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떤 스님이 찾아와서 우리 스승 당신 스승 마조가 요즘에는 옛날에 즉심즉불이라 했지만 이제 법이 바뀌었다 즉심즉불 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법이 있었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마조가 끌려가지 않아요 그래 말이나 해봐라 뭐냐 요즘에는 마조가 즉심즉불 안 한다 마음이 곱 붙여다 이런 얘기 안 한다 마음도 아니고 법도 아니다 이런다 비신비불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대매법상스님이 그래요 아 그 노인네 변덕이 죽글도 타는구만 그 노인네는 계속 비신비불 하라래라 나는 막 그냥 즉심즉불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게 자기 법 하나 한 걸 딱 쥐고 있으면서 여기 집착하고 고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스승을 비난한 것도 아닙니다 즉심즉불과 비신비불이 다르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자증자화하고 나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즉심즉불도 상관없고 비신비불도 상관없고 맞다고 해도 상관없고 틀렸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스승이 증명해줘도 상관없고 증명 안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인가받아야 안 되나 싶다면 아직 공부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냥 공부 꾸준히 하면 된단 말이에요 부족한 줄 알고 근데 나도 모르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저 본문하는 내용과 또 옛날 그 선어록과 내 마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이심전심이구나 정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니까요 임재어록 마주어록 같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야 정말 어쩜 이렇게 저 마음이 내 마음이지 그 정말 저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런 진짜 이심전심이구나 이런 게 느껴져요 그런데 아무리 유명한 책이라도 아무리 유명한 책이라도 좀 너무 좀 방편이 세거나 아니면 좀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책을 보면 현실적으로는 되게 유명한 책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안 하다요 마음에 그 이렇게 막 하여간 열심히 뭐 갈고 닦아야 한다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정말 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옛날 선생님도 그랬다 이제 그런 책들을 보고서는 뭔가 앉아서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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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선에서 갈고 닦아야 하고 높지 않고 잠들지 않아야 하고 뭐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푹 잠은 푹 잠에서 하면 돼요 뭐 잠까지 못 자가면서 공부를 해요 깨어있을 때 멀쩡한 정신을 하면 되지 잠까지 우리 수험생도 아니고 잠은 뭐 잠은 보약이라잖아요 잠은 푹 자는 게 보약이에요 옛날에 저희는 어릴 때 절집안에서 있다 보니까 절집안에 뭐 문화는 인정을 하는데 잠을 많이 자면 이건 죄인 같았단 말이에요 왠지 느낌에 제 느낌에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앉아야 될 것 같고 그래야 홀바는 수행자 같고 근데 저는 이게 새벽에 3시 일어나서 예보를 하고 나면 아이고 그 한 아침 날 잘 때까지 한 두 시간이 남는데 그 시간에 앉아서 딱 참선을 하든지 경전 공부를 하든지 이러면 진짜 멋있는 수행자일 것 같은 거예요 그 당시 압박감에 그냥 못하겠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예불 끝나고 나서 내려오면 바로 이 물수로 들어가서 한 시간만 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한 번 한 시간 깼다가 예불하고 나서 들어가서 다시 자잖아요 그럼 더 못 있나겠어요 진짜 죽도록 못 있나겠어요 아침에 아 그 느낌이 너무 싫긴 한데 잠을 못 이겨드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자꾸 이렇게 죄의식 같은 잠에 지는 여리석은 수행자인 것 같은 그것도 자기가 만든 틀이에요 틀 잠을 적게 자야지만 수행자인가요? 이 몇 존지 제가 까먹었는데 어떤 스님이더라 이 조사스님 중에 달마에 보다 한참 앞때 조사스님 그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우리 스승은 그렇게 철저하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철저하게 수행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찾아와서 그 사람 아직 법을 모른다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스승이 얼마나 훌륭한데 법을 모른다 그랬느냐 이랬더니 당신은 어떻게 사느냐 이랬더니 나는 철저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안 자는 것도 아니다 잘 만큼 잔다 그러나 완전히 퍼질러 자는 것도 아니다 나는 막 하루 일종씩 하루 한 끼만 먹으면서 쬐끔만 먹고 살려고 막 기를 쓰지도 않는다 그러나 막 아무거나 막 퍼먹는 것도 아니다 이 중도라는 것은 그건 가섭 존재죠 가섭 존재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랬는데 오로지 딱 가섭에게만 허용했어요 가섭은 거기 메이지 않고 했기 때문에 딴 제자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랬어요 고행주의가 불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무조건 가난하게 사는 게 불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가섭 존재만 부처님이 허락했어요 그리고 가섭 존재에게도 너 그러지 말고 이제 그만 됐으니까 여기 큰 절에 들어와서 제자 스님들 시봉도 받고 여기 시설 좋은 절에서 좀 편히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나중에 누구저구 부처님 사천 대받았다가 반역을 일으켜서 부처님을 깨뜨리고 자기가 부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부처님보다 더 고룩해져야지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보다 더 고룩해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묘수를 써낸 게 뭐냐면 스님들을 딱 모아놓고는 가섭 존재가 부처는 타락했다 초반에 부처는 절도 없었지 않느냐 우리 승가가 그때는 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땅에서 자고 산에서 잤다 옷도 제대로 된 옷이 없어가지고 허름한 옷 입고 다녔다 근데 지금 부처는 봐라 막 왕들에게 보시를 받아서 절을 보시받고 많은 장자들에게 보시를 받아서 화려한 음식을 먹고 가사 같은 거 어떤 장자가 몇백 별을 보시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보시를 받아서 절이 이제는 부유해졌다 그렇게 살면 수행자가 아니다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수행자는 전부 다 산에 가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음식 맛있는 음식 탁발받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편한 집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산에 가서만 살아야 된다 이런 식의 막 강화된 다섯 가지 개요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중에 일부의 스님들은 야 대바다 따가 부처님보다 훨씬 더 거룩한갑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부처님께서 사례불가 목건년을 시켜가지고 저들의 어리석은 편견을 깨주고 깨어나게 하라고 해서 사례불가 목건년에 가서 깨져가지고 그들이 다시 넘어온단 말이죠 그 부처님께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바다 따가 강화된 개요를 그것은 중도에 여긋난다 불교는 그렇게 고행주의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부처님도 백가죽이 등가죽이 닿을 만큼 고행주의를 6년 동안 닦아 봤잖아요 근데 거기선 깨달음이 있을 수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를 원해요? 겉에 드러난 모양을 원해요 모양을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때 하루 한 끼 먹는 스님 이름 대단하다고 느껴요 법정 스님 물이 확 대단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대단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법정 스님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았다 그것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대단한 거지 법정 스님은 쉽게 말하면 다섯 존자 유형의 스님이신 거죠 훌륭하신 분이죠 나머지 스님들은 절에서 이렇게 산다? 요즘 절 지을 때는 옛날에는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요즘엔 절 지을 때 어떻게 지어요? 명상센터 같은 거 짓고 할 때? 현대적인 감각에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세련되게 져요 그래야 사람들이 또 온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그런 걸 가지고 절이 가난해야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건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 있어요 뭐가 진짜 가난이에요? 청빈의 정신이 가난이지 물질적인 가난만이 절대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분별을 막 쥐고 있다면 그건 진정한 가난이 아니에요 분별을 내려놓는 게 그게 진정한 가난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부처님은 엄청 부자였죠 쉽게 말하면 세속적인 눈으로 본다면 왜? 단기간에 인류 역사 속에서 단기간에 종교 교주 중에 단기간에 이렇게까지 성공한 교주가 없거든요 부처님은 부처님 당대에 열 몇 개국 되는 나라 인도 전역에 그때 16개국이 있었거든요 중인도에 그 중에 대부분의 나라를 다니면서 법을 폈고 법을 펼 때마다 그 나라에서 몇 개씩 절을 져줬어요 임금들이 절을 몇 개씩 져주고 장자들이 아래서 경제인들이 절을 막 져주고 막 보시를 서로 막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그 경전에 보면 절 이름만 엄청나게 등장을 하거든요 엄청 많았으니까 방대의 성공을 거두신 분이에요 부처님은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여러분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거기 정신적으로 매이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외형적인 그런 어떤 형식 틀 여기 갇히지 않는 게 중요해요 형식 틀 외형적인 모양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복이 많은 사람은요 복이 없는 사람은 죽어라고 노력해도 돈 못 벌어요 근데 복이 많고 뭔가 아이디어가 있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막 성공하려는 집착이 없는데도 나는 안 할래 하고 그냥 조용히 명상하고 사는데도 명상하니까 오히려 아이디어가 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겨서 더 생각지도 못한 막 그냥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는 일마다 막 다 잘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애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 되는 거지 그러면 불교는 그 사람이 불자다 그러면 불자니까 불교는 무소요만 무조건 좋다고 하느냐 그게 진리라면 그 사람은 그 돈 벌었지만 다 버려야죠 그럼 굳이 버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있어도 있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내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살면서 가져오는 거지 사실은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 부산 이거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제가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올 때는요 이야 이거 기가 막히게 고속도로를 이렇게까지 잘 뚫어놨어요 이곳이 막히면 저쪽으로 가도 되고요 곳곳에 서울 부산 오는 고속도로가 얼마나 잘 뚫려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거 오도록 하려고 그렇게 기를 써가지고 막 그냥 뚫어놨을 뿐 아니라 차 타고 못 올 때가 된다 그러면 비행기가 또 한 시간에 한 대씩 막 그냥 있고요 그것도 안 된다 하면 여권 안 된다 하면 그 여권에 비행기가 안 뜬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 밤 9시 마지막 기차가 안 뜬다 그럼 그 시간에 검색을 하면 바로 또 용산에 저 서울역에 오면 부산 가는 기차가 새벽에 또 있어요 그러면 서울역까지 공항에서요 서울역까지 급속 지하철로 금방 가요 그럼 거기서 또 타고 간단 말이에요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 아니에요 사실 그걸 실제 KTX 사장님이나 대한항공 사장님이라고 해서 저와 다룰 게 뭐 크게 있겠어요 제가 그분보다 더 많이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 비행기를 더 많이 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타면 그거 내 거 아니겠어요 그거 어차피 내가 진짜 내 거 해가지고 내가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그 비행기를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내 거 아니니까 나는 비행기 고칠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비행기 고장나면 살라면 또 돈 더 돈 들는데 그 돈 벌 걱정 안 해도 되고 사람도 월급 줄 걱정 안 해도 되고 아무 때나 가서 맘 편히 타는 게 훨씬 더 더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닐까요? 맘 편하게 이건 맘 편하게 주인이 진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으면서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 이렇게 다 내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 세상 어디에 가더라도 인도 저 꼴짝이 산 꼴짝이 저 히말라야를 가도 배고픔은 언제든 한 1달러 2달러 3달러만 주면 히말라야 5,500고지에서 5,000고지에서 아주 맛있는 피자를 먹을 수 있어요 기가 막히게 맛있는 피자를 몇 달러 안 줘도 밥도 먹을 수 있고요 어딜 가든 전 세계 곳곳이 다 내 집이잖아요 그게 진짜 이게 다 자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실제 소유한 사람이라고 해도 관념으로 소유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관념으로 내 거다 하는 마음만 있는 거지 그렇죠? 내 거다 하는 마음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비행기 타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관념이에요 전부 다 내 거다 난 이 땅이 내 거다 그 땅이 내 거예요 진짜 내 생각으로 이 땅 내 거니까 흐뭇한 마음 그 마음을 그냥 돈 주고 산 거지 실제는 그게 내 땅이라도 거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걸 쓰고 있는 거지 나는 사놓기만 하고 거기 안 간다면 그냥 마음만 내 건 거예요 우리 마음만 생각만 그러니까 이게 소유라는 거 자체가 관념이잖아요 이 몸도 내 게 아닌데 이 몸도 잠깐 왔다 가는 거잖아요 인연생 인연별이잖아요 물질도 다 그렇잖아요 내 거 내 돈 내 회사 전부 다 그렇잖아요 인연따라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써도 좋고 안 써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선어록에서는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이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하루 저녁에 황금 만냥을 써도 좋다 그 말은 이 돈을 깨닫는 사람은 돈을 펑펑 써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꿈과 같은 거예요 일어나도 그만 일어나지 않아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걸 쓰고 쓰지 않음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관념으로 우리가 부자하다 가난하다 하고 관념으로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전부 다 왜 그럴까요? 억만장자가 됐어도 그 실제 한다 스님 그래도 억만장자는 실제 하는데요 실제 한들 뭐 하겠어요 실제 해도 억만장자가 됐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내가 밥을 그 사람은 하루에 열 끼를 먹어요 잠을 잘 때 뭐 수십평 왔다 갔다 하면서 자요 그 사람은 더 오래 살아요 우리보다 죽을 때 되면 똑같이 죽어요 그거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우리도 놔두고 가야 되고 그 사람도 놔두고 가야 돼요 억울하게 우린 덜 억울하잖아요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소유라는 게 사실 관념이죠 관념이에요 관념 관념으로 땅따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인디언들은 그걸 알았다 보니까 아메리카에 있던 인디언들이 유럽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금을 굽고 내 땅이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너무 이해가 안 됐다 저게 어떻게 내 땅 네 땅일 수가 있지 이건 어머니 돼지의 땅인데 이건 우리 모두의 땅이고 이건 어머니의 땅인데 이건 이 법신의 땅이란 말이에요 법의 땅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금고고 니거 내 거를 할 수가 있지 나중에 인디언보호구역이라고 만들어서 그 보호구역에다가 복지를 해준다라면서 집을 다 만들어가지고 인디언들 한 가족당 넣어줬대요 그들은 그 집안에 들어가서 안자고 인디언들은 마당에 나와서 잤다 그래요 달마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진리에 부합되고 비밀스럽게 이 진리를 증명하는 사람이 천만 명도 넘을 것이다 이 말은 그 당시 500년, 600년이니까요 그 당시 천만 명이 모르겠어요 내가 이걸 누군가가 번역을 잘못한 거지 이 천만 명이라는 거는 이 말은 아마 스님 개념은 그럴 거예요 모두가 이 소리일 거예요 아마 모두가 깨달을 것이다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모두가 깨달을 사람이다 이 소리 같아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달마스님의 달마스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일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다니까요 구현되고 있다니까요 모두가 깨닫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없인 여기지 말아야 한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진짜 깨닫고 보면 그 깨달았다라는 우월감 사라져요 우월감이라는 게 쓸 수가 없어요 명백해지니까 이 법이 명백해지니까 나 혼자만 가진 게 아니라는 게 명백해지는 거예요 죄다 전부 다 전부 다 원망구족이라는 게 너무나도 명백해지니까 근데 이거를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믿으니까 이게 참 까가워한 노릇이고 안 믿으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한 생각이 심기를 돌이키기만 하면 한 생각이 마음의 이 기틀을 딱 돌이키기만 하면 바로 벌레부터 깨달은 것과 같을 것이다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공부가 이 공부는 진짜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뭔지 아세요? 분별로 할 날이니까 분별은 뭐냐면 세상 공부처럼 할 날이니까 세상 공부는 열심히 해야 어려운 결과를 얻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걸 얻어요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걸 얻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야 그걸 얻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위대한 거고 이건 전부거든요 근데 이 정도를 얻으려면 야 그러면 저 이 우주 전체를 얻는 건데 저거는 내가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저걸 얻으려면 야 내가 돈을 얻을 날에도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저걸 얻으려면 삼천 대천 세계를 얻는 건데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어? 하니까 우리가 지레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옛날에 10년 동안 장잡으라 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스님들은 그러고도 못 깨달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10년 동안 장잡으라 해도 못 깨는 게 맞겠지 그 정도는 대학 깨달음을 얻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 생각을 깨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맨날 얘기 하잖아요 안 믿는다니까요 믿는 척하고 들으시지만 딴 자리 한다니까요 딴 데 가면 마음에서는 안 믿는다니까요 겉으로만 믿는 척하고 듣지 속으로 안 믿어요 이거는 너무너무너무 쉬워서 어려운 거예요 너무 쉬워서 어려운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열심히 갈고 닦는 방식으로 이걸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이제 이 공부가 그렇게는 절대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방식으로 하려면 죽었다 깨어나는 것처럼 노력해도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는 것처럼 노력하다가 안 돼가지고 완전 포기하면 그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도 세상의 방식밖에 모르니까 좋다 그러면 세상의 방식대로 죽도록 해보는데 정말 죽도록 해라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내가 목숨 걸고 하면 죽도록 밀어붙여서 수행해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도록 10년, 20년, 30년 밀어치다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확 포기하니까 그때 될 수 있어요 왜? 그때 확 포기할 때는 어떤 거예요? 내가 분별이 가다 할 수 있는 끝까지 갔다가 그냥 탁 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분별을 그러니까 분별이 몰록 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래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6년 고행해가지고 인도 전역에 있는 그 어떤 수행자들보다 나같이 고행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최고의 고행을 했는데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행도 포기하고 선정주의도 포기하고 쾌락주의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서 그러나 깨닫고 싶은 마음만 있는데 그 뭘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아신 거예요 이거는 중도구나 중도 고행주의로 안 되는 거구나 고행주의 세상의 방식이니까 안 되죠 분별의 방식이니까 안 되죠 선정주의 이것도 분별의 방식이잖아요 선정을 열심히 갈고 닦은 사람만 얻는 게 산매잖아요 열심히 갈고 닦는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고 닦을 필요가 없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그거 하지 마라 그거 다 극단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선정주의 고행주의 다 극단이다 이건 극단이 아니다 중도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건 중도다 너무 쉬운 거다 너무 쉬운 거다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라서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라서 그래서 부처님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말은 내가 나는 나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죽도록 해봐다가 안 돼가지고 탁 나오면서 탁 깨달았는데 그렇게 할 거냐 여러분 나는 인도에서 가장 고행주의를 심하게 한 사람이라서 됐는지 몰라도 그렇게까지 해서 깨달을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어려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라 내가 법을 다 가르쳐 줄게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아닌 비결을 가르쳐 줄게 해서 서란 게 중도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섭전자와 사립을 못 건년 전부 다 만나가지고 5일, 7일, 일주일 길어야 일주일, 2주일 안에 앉아가지고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법문설에 줬는데 그 법문 듣고 깨달았어요 금방 법문 듣다 깨달았어요 그냥 너무 단순하니까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법문 듣다 깨달은 이유가? 가능한 게? 부처님이 당신이 확고등한 깨달음이 딱 있다 보니까 깨달은 자 옆에서 깨달은 자가 자기 마음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 그 말이 뭘 말하는지를 금방 알아듣는단 말인 말귀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확실하게 알고 확실한 걸 설명을 잘 해줄 수 있으면 이걸 변제라 그래 변제 근데 본인은 확실하게 아는데 이걸 말하는 방식이 서툴러도 또 이게 제자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승 보살도에서는 육바라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방편바라밀 또 이렇게 설법하는 변제 이런 것도 하나의 바라밀에 속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걸 두루두루 갖추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변제도 있는데 법이 확고부동한 스승을 만나면 이건 뭐 그냥 이게 로또죠 이게 대박이지 로또 당첨된 거죠 그러면 부처님 같은 분을 만나면 너무 쉽게 내 마음을 그냥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마음만 있으면 그 얘기 듣다가 이심전심으로 훅 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깨어나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 깨어납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이 딱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게 공부예요 그게 공부 그래서 이 공부는 혼자 못해요 혼자 해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거의 독각이라는 건 극히 드물잖아요 독각은 극히 드물어요 그럼 밀어붙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극히 드물어요 부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법을 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등명 법등명만 하면 돼요 법을 등불로 삼으면 돼요 뭐가 법이에요 이 법을 확인한 사람이 설명하는 걸 그냥 가만히 기다려 들으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자리를 확인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등명 하는 거예요 자기를 관찰하는 거예요 관하는 거예요 본단 말이에요 위빠사나 생각들을 보게 돼요 삶을 관찰하게 돼요 저절로 그러면서 공부가 익어가고 이 자리에 탁 안착하게 된단 말이에요 익숙해지고 그런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는 내가 하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선지식 찾는 공부예요 이거는 그래서 선지식 회상에 그냥 귀 기울이는 공부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불가능에 가깝다니까 이 공부는 자기가 수행에서 깨닫는다 불가능에 가깝다니까요 아 이런 얘기 되게 싫어하는 사람 많을 텐데 본인이 수행에서 깨닫는 깨달은 사람을 될까 그런 말이죠 몇 명이 있겠어요 몇 명 있던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수행에서 깨닫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직도 20년 전처럼 그렇게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은 범문 듣다가 깨닫는다는데 스님들은 죽도록 해도 못 깨닫는데 아니 어느 쪽에서는 보니까 그냥 일반 신도님들이 범문 듣다가 막 깨어났대요 안 믿는다니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요 물론 또 그 안 믿는 데는 그것도 있을 수 있죠 아이 그거는 진짜 깨달음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마음속에 완전한 증오 견성 후 보임이 완전히 무르익어서 부처님처럼 됐을 때 그걸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맞는 말이에요 또 그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깨닫느니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해보는 말아요 본인이 본인이 겸손해져요 나 깨달았다 선언 못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나중에는 할 수 있어도 아마 일별하고 무슨 촉연성하고 나서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막 그 기운에 모르다가 한번 확인한 그 기운에 막 그냥 자기가 도인인 것처럼 막 입이 근질근질하고 내가 도인이라는 얘기를 막 해주고 싶고 이거를 막 걷잡을 수 없는 그 시기를 잠깐 가질 수 있어요 그냥 길어봐야 뭐 몇 달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시기 지나가면 또 꼬리를 탁 내려요 본인이 스스로 미진한 죄를 본인이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뭐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꾸준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탁 확인해 보면 초견성과 부처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초견성을 안 했어도 우리와 부처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 똑같은 차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돈어 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또 좀 달라요 부처와 초견성한 사람과 겸성도 못한 사람은 현실의 사의 측면에서는 좀 달라요 현실의 측면에서는 달라요 그 현실의 측면에서는 겸성을 했어도 열심히 갈고 닦아야 돼요 보임 수행을 해야 돼요 그 현실적인 측면을 이름해서 돈어 점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입장에선 돈어 돈수고 현실의 입장에선 돈어 점수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을 이렇게 바라보면 돈어 돈수라고도 할 수 있고 저렇게 바라보면 돈어 점수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보세요 한 생각, 마음의 깃틀을 돌이키기만 하면 바로 본래부터 깨달은 것과 같을 것이다 아, 이게 그러니까 깨닫는 게 뭐냐면요 수행에서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의 깃틀을 딱 돌이키는 회광반조 하는 거예요 회광반조가 뭐겠어요 나는 평생을 이렇게 갈고 닦아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 도달해야지 하고 부처를 바깥을 향해 찾는단 말이에요 열심히 달려가는 것만 해왔어요 우리가 평생을 취사간택, 좋아하는 걸 취하고 싫어하는 걸 버리려는 노력 수행도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를 찾아서 막 갈고 닦는 달려가는 노력만 해왔는데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막 앞만 보고 죽도록 달려가기만 했단 말이에요 수행 잘하는 사람은 빨리 달려가고 못하는 사람은 천천히 가고 하면서 대전제는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저쪽만 바라보고 계속 갔단 말이에요 평생을 수행자든 수행자 아닌 사람이든 전부다 그런데 마음의 깃틀 뭐가 깃틀이에요 마음의 깃틀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에 딱 맞춰 있어요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가는 것만 했다가 깃틀을 탁 되돌려가지고 탁 멈춰버리는 거예요 회광반조에서 가던 것을 지관 탁 멈추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달려가고 있나 멈추고 깃틀 하나 탁 돌이켰을 뿐인데 탁 멈춰서 회광반조에서 다시 달려가고 있는 나를 그냥 탁 돌이켜봤을 뿐인데 여기서 달려갈 필요가 없었구나 여기가 그 목적지였구나 내가 처음 시작하던 그 지점과 지금 달려오는 이 지점 모든 지점이 다 동일한 지점이었구나 여기가 거기구나 열의 여거 가지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구나 문득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깨닫는다 이런 표현보다도 좀 감 잡는다 낙처가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다가 감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 잡기 힘든 이유는 분별의 습관을 가지고는 감을 못 잡으니까 머리로 이해해서는 감을 못 잡으니까 왜 이해는 취하거나 버리는 취사간택심 이 분별 취사간택 아닌 이 자리를 머리는 도저히 다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낯선 거에 딱 낯선 거를 감 잡는 거거든요 낯선 거에 눈 뜨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진짜 모르겠다 모르겠다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다 할 뿐이에요 이거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요 한 5년 10년 본문 듣다가 확인하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극적인 사람들은 한 2, 3년 만에 확인하는 사람도 있지만 혹은 몇 개월 만에 확인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몇 주 만에 몇 개월 만에 확인하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다 좋다고도 할 수 없어요 5년을 10년 가까이를 리본문 듣다가 막 좌절도 오고 막 그냥 온갖 힘들게 공부하다가 그때 가서 탁 이 자리를 확인한 사람은 5년 동안 내가 열심히 갈고 닦고 뭔가 발심을 이어가고 막 분하고 했던 마음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공부를 포기 안 하고 계속 그 힘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강해서 5년 동안 싸웠던 게 보임 공부가 더 빨라질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빨리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몇 달 만에 대번 이 자리를 알고 난 사람은 금방 야 너 알았으니까 이제 됐네 귀한 줄 몰라요 귀한 줄 모르고 딴짓거리 한다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그걸 확인하고 나서도 불교를 전혀 불자도 모르겠다가 처음 법문 들은 게 이 법문여서 이 법문 듣다가 그냥 금방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랬더니만 그때부터 불교가 너무 좋고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를 다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선 말고 이제 1학년부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있나? 그래서 또 막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연불도 해봤다가 다람도 해봤다가 능음주도 해봤다가 또다시 돌아가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러는 분도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고 더디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언제나 우리는 부처니까 부처 자리 있어요 늘 그러니까 그냥 꾸준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닮았음이 이렇게 했어요 나의 개송을 들어봐라 내가 본래 이제 해가에게 전해주는 마지막 전법개예요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하여 어리석은 중생을 제도하려는 것이었다 꽃 한 송이에 다섯 장의 잎이 피어났으니 그 결과는 저절리 저절로 이루어지리라 이것도 이제 나중에 6조 때 그 이후쯤에 이게 다 만들어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땐 다 아는 거니까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이 꽃 한 송이에 다섯 장의 잎이 피어난다 이 말은 달마가 2조, 3조, 4조, 5조, 6조까지 6조까지 다섯 명이 이제 법을 전해받고 그 이후에 이제 확 퍼진다 이런 뜻을 이제 꽃 한 송이 다섯 장의 잎이 피어난다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선이 결국엔 6조 이후에 5가 7종이라고 해서 다섯 가지 흐름으로 이렇게 퍼졌어요 종파가 형성이 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임재종이니 또는 많은데 옴문종이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위양종 이래가지고 그런 다섯 가지 종파로 확 펼쳐졌다 해서 그 다섯 장의 꽃이 피어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작은 못했네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 다 끝내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달마혈맹론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선물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그 달마혈맹론 좀 서론이 길었어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달마혈맹론 하면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범맥이 혈맥 혈맥이 이렇게 지난 시간 그 지난 시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28대 조까지 내려와서 이제 달마 스님에게로 이어져서 그 법이 이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범맥이 이어졌는데 그 범맥의 핵심이 무엇이냐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28대 조까지 달마혈맹까지 이르렀고 또 그것이 이제 중국으로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할 것인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실질적으로 제자 제자에게 이렇게 이어 이어 가면서 법을 물려준 거잖아요 범맥이 이렇게 전해져 왔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전해져 온 법의 실체가 뭐냐 부처님께서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 무엇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을 온전히 흡수한 온전히 깨달아서 흡수한 제자들이 또 그 밑에 제자에게 똑같이 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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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갈려 전하면서 지금까지 부처님의 범맥이 이어 왔는데 그 이어 좋은 법의 실상이 뭐냐 뭐를 법이라고 하는 것이냐 무엇을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너가 도대체 깨달은 건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고 부처님 이후에 대대로 전화하면서 깨달음을 전해줬던 그것이 도대체 뭐냐 무엇을 깨달았고 또 무엇을 전해줬으며 또 무엇을 전해 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핵심을 설한 가르침 그게 이제 닮아 혈맥론입니다 그래서 혈맥론이라는 말처럼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 진실이 무엇인지를 이제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논서가 혈맥론이죠 아 이 첫 마디부터가 참 이런 게 이제 선오록의 맛이고 맛이고 묘미가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짧고 간단한 말 속에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을 이렇게 탁 담아낼 수 있는 이 능력 아 이런 게 참 대단한 이래서 우리가 선오록을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은요 그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오픈할 때는 그 밑 자막으로 다 들어가니까 그걸 참고하셔도 되고요 제가 필요한 신 굳이 내가 좀 교재가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 진흥원 쪽에서 파일로도 올려드릴 것 같고 다음 주쯤 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저하고 우리 절의 신도님들 필요하신 분들 몇 분이라도 볼까 싶어서 이렇게 제본을 좀 몇 개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이제 다음 주부터 한 다분간은 좀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제본비 정도만 받고 이렇게 팔려고 또 생각하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그냥 들으시고 다음 주부터 한번 구매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3개, 혼귀, 동귀, 일심 이게 이제 달마 헬멧론의 첫 구절입니다 3개, 혼귀, 동귀, 일심 3개가 혼란스럽게 일어난다 3개, 혼귀 3개가 6개, 3개, 무색개 이건 뭐 모든 이 세상 모든 것들 삼라만상 모든 것들 이런 소리예요 우리는 뭐 6개, 3개, 무색개의 이게 층이별로 또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온갖 종류의 존재들이 사는 곳을 이 3개라고 불러요 이 세상이라고 불러요 이 세상이 혼란스럽게 일어났다 이게 이제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우리 머리로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뭐 옛날 장자나 이런 데서도 보면 이제 혼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죠 이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혼돈 혼돈 그 자체란 말이죠 불확실성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게 궁금하잖아요 이제 그게 궁금하다 보니까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뭔가 혼란스럽지 않는 걸 찾아요 뭔가 안심할 수 있고 뭔가 정해진 거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의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될지 난 나중에 성공할 수 있을지 내 미래가 궁금해서 뭔가 안정적이고 확정적인 내 미래가 딱 보장돼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진실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자체거든요 우리 머리로는 이 혼란스럽다는 말은 우리 머리로는 분별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중중무진 연기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왜 태어나게 됐을까 하필이면 왜 이런 외모를 가지고 성별이 뭐 남자나 여자로 하필이면 이런 두 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됐을까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병이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온 걸까 나는 하필이면 왜 옆에 다른 친구 보니까 똑똑해서 공부도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태생이 공부를 못할까 뭐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할까 하필이면 왜 내가 그때 교통사고가 난 것일까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려고 우리는 기대를 하지만 기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 모를 뿐인 건데 알려고 기대를 하고 알 수 있다라고 믿어요 내가 생각을 쌈박하게 굴리고 나면 모든 것의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야 그거 알 수 있다고 여겨요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일이 나면 반드시 머리로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의 탓으로 돌려버려요 그 이런 식이죠 그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진급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안 됐고 나는 나는 안 됐는데 저 사람은 됐다 억울하잖아요 그럼 그 원인을 찾으려 그래요 원인을 그래서 나름대로 막 뭐가 원인일까를 막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이 뭐 좀 아부를 잘해서 내가 안 된 거야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이제 왠지 좀 안심이 되잖아요 내가 나쁜 게 아닌 것 같으니까 탓을 남에게 돌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나름 이제 군승으로 오래 있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게 공직이라면 공직생활이잖아요 하면서 제가 딱 느끼고 깨닫게 된 것 내지는 또 이제 세상 사람들과 많은 상담과 뭐 대화를 나눠보고 이러면서 느끼게 된 거 그리고 인사 담당자들 또 진급 담당자들 뭐 심사위원들 이런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하 하하 우리는 뭐 진급 뭐 이런 거 대충 보면 뭔가 거기에 대한 엄청난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어떤 그 확실한 명분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대로 했을 거야 그리고 그게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이 2년을 넘어설 수 없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변수가 너무 많단 말이죠 당연히 이 사람은 진급 돼야 될 사람인데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돼야 될 사람인데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변수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너무 복잡하다는 변수가 있다 보니까 어찌 생각하면 너무 고작 그거 하나가 이런 큰 영향을 미쳤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가 그리고 또 이게 될 사람이면 될 사람이면 나는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희한하게 어떤 하나가 딱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될 수도 있더란 말이죠 그런 다양한 무수히 많은 변수들 즉 무수히 많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머리로 파악하지 못하는 어떤 연기적인 현상들 이런 걸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딱 된 사람이든 안 된 사람이든 본인의 원인은 안다고 생각해요 난 내가 알아 이래요 근데 사실은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이면에 더 복잡한 말 그대로 중중무진의 연기가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란 말이죠 내가 왜 아플까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머리로 알 수 있을 거라고 느끼지만 하나도 알 수 없어요 우리 물 하나 잘못 먹으면 잘못 뭐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맨날 먹던 물들인데 아니 맨날 먹던 음식인데 그날따라 왠지 몰라요 그날따라 갑자기 그 음식을 먹고 얹힐 수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음식인데 나하고 뭐가 안 맞았던지 나에게 들어오면 병을 가져올 수도 있더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머리로 다 알 수 있다 알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살지만 그래서 머리를 울리고 공부하면서 많은 걸 배우면 나는 더 많은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지만 그거는 자신의 생각이고 기대에 불과하죠 100% 완벽하게 삶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 중중무진 연기라는 말은 알 수 없다는 거거든요 머리로는 연기 세계를 머리로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본래 혼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진리고 그걸 내가 질서정연하게 딱 논리를 세워서 그걸 해석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규정하고 싶고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야 딱 직선적인 어떤 인과를 딱 만들어서 딱 쥐어야 이 정신은 생각은 판단 분별은 시원하단 말이에요 통쾌하고 뭔가 안정적인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건 아무리 자기가 논리를 세웠어도 그건 자기 논리에요 수많은 학문들이 그렇잖아요 학문이라는 게 정말 우습다 웃기는 게 많죠 이게 정설이라고 믿으면서 몇 십 년 동안 그걸 정선이라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교과서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뒤바뀌기 쉽습니다 다른 다른 견해가 나와서 그걸 그게 뒤덮여요 다른 견해가 맞다고 해서 또 그 다음 시대에는 그게 옳은 걸로 또 교과서에서 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영원하다고 할 수 없어요 제가 뭐 그런 비유들을 많이 드렸잖아요 뭐 건강 어떤 게 건강에 진짜 좋은 거냐 이런 것도 알 수 없어요 이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안 좋은 걸 수도 있죠 그게 보통 뭐 우리 요즘에 백신 맞고 하는데 백신의 안정성 이게 어차피 뭐 10년 20년 30년 반복 반복해서 봐야 그제야 조금 안정성을 볼 수 있을까 뭐 한다 그래요 그럼 그게 불안정하다고 해서 우리가 뭐 뭐랄까 무조건 맞거나 무조건 안 맞아야 된다라는 딱 정해진 법이 있느냐 이거 20년 맞았던 것도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뒤집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의학 이런 것에서는 좋다고 생각해서 항상 막 맞았는데 이게 한 2, 30년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안 좋다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걸 전면 다시 본다든지 이런 것도 많죠 옛날에 우리 가습기 첨가제인가 뭐 그런 거 그 가습기를 그냥 기왕 트는 것보다 냄새도 좋고 몸에도 좋다고 하니 첨가제를 막 뿌려놓고 가습기를 가습기가 있으면 되게 몸에 좋은 줄 알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맞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알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질서정연하게 세상을 내가 딱 알아야 된다 그거는 자신의 자기의 생각이고 자신의 기대일 뿐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겠지만 100% 내가 이렇게 머리로 세상의 이치를 다 정해내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본래 혼돈이에요 혼돈 그게 자연스러운 삶의 이치고 삶은 불확실한 거예요 가장 확실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그래서 어떤 스님이 그랬다고 제자가 제가 시험에 합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이 친구와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회사에서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니까 음 한 가지 있네요 확실한 거예요 100% 확실한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미래에 물어봐야 제대로 모를 거다 근데 나는 확실하게 안다 다른 사람들 점쟁이 수백 명 찾아가 봐라 점쟁이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 나는 확실하게 안다 내가 얘기해 줄까 100% 확실한 걸 얘기해 줄까 그랬더니 그럼요 제가 스님을 믿는데 스님 말은 100% 맞을 건데 스님이 또 이렇게 맞다고 하시니 스님 말이 맞겠죠 스님 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100% 확실한 거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스님이 난 100% 아니면 얘기 안한다 확실하게 얘기해 줄게 믿을 거냐 믿겠습니다 뭡니까 어떻습니까 너의 미래는 100% 불확실하다 나도 할 수 없고 너도 할 수 없다 이게 진실이에요 누굴 찾아가서 여러분 미래를 저당 잡힐 겁니까 누굴 찾아가서 내 미래 어떻게 될까요 물어봤을 때 그 답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거기 영향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린단 말이에요 말의 영향력 속으로 딱 빠져들어가요 에이 그냥 재미로 보는 거죠 재미로 보게 안 돼요 사람이 나약해요 우리의 정신이 되게 나약해요 사람은 그래서 옛날부터 어떤 사람들의 그 나약한 정신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죠 이게 오래된 오래된 직업이에요 어찌 보면 사람들의 그 나약함을 뭔가 알 것 나는 안다 하는 것처럼 해서 뭐 뭐 봐주고 확실히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내가 비법이 있다 너는 이제 몇 년 안에 죽는데 내가 안 죽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뭐 존재사님들 안 갖다 바치겠어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불확실한 게 진실이에요 재행 무상이에요 끊임없이 변해가는데 어떻게 정해진 게 있다면 답할 수 있겠죠 근데 부처님 진리 자체가 삼법인이라고 해서 법의 도장 이건 완전히 법이라서 딱 도장 찍은 것처럼 우리가 집이 그게 언제부터 내 거예요 도장을 딱 찍었을 때부터 내게 되잖아요 확실하다 이 소리거든요 이 말은 법의 도장이라는 거는 이건 확실한 법이라는 소리예요 여기 어긋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삼법인 재행 무상 재법 무아 모든 건 확실하게 변한다 정해진 건 하나도 없다는 소리거든요 무효정법 정해진 바 난 하나도 없다 우리 인생은 정해지지 않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 싫어요 내 미래가 뭔지 확실히 알고 싶어요 정해진 게 내 정해진 미래가 어떨까를 알고 싶어요 그건 사람들의 공통적인 욕망이에요 왜? 내가 여기 이렇게 내 몸과 마음을 지닌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여기니까 내가 그럼 어떻게 될까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못 살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근데 죗법 무아라 이게 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이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미래를 어떤 딱 정해서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 진정한 평화 근원적인 평화 근원적인 행복 뭐랄까 근원적인 안심 깊은 안심 달마스님의 안심법문이라는 또 이게 책이 있거든요 글이 있거든요 불교는 안심법문이에요 안심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 안심 안심할 수 있을 만한 미래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 미래를 나는 얻을 수 있다 하면 안심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없다는 게 진리라니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미래가 안심했으면 좋겠어서 돈을 벌잖아요 돈을 딱 어느 정도 쟁여놓고 내가 이걸 가지고 노후에도 쓸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딱 있으면 아 내 그 돈에 의지해서 안심할 수 있겠지 싶으니까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 돈이 나를 안심시켜 줄까요? 생겨난 모든 건 사라지는 거죠 돈도 생겨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집니다 돈에 의지할 수 없어요 죽고 나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완전히 안심시켜 주지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그걸 찾으면 괴로워요 나를 안심시켜 줄 만한 내가 기대해서 의지할 만한 무언가를 찾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찾아나서요 나를 안심시켜 줄 어떤 대상을 찾아나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찾아나서는 동안은 행복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내가 여기 없으니까 자꾸 찾아나서니까 무엇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뭐가 진리입니까? 산법인이 진리에요 혼란이 진리에요 혼돈이 진리에요 불확실성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불확실한 것을 받아들이고 나면요 그게 진짜 안심하게 돼요 안심하게 돼요 뭔가 이걸 딱 정하려고 할 때 불안한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우리 분별로 보면 이게 불확실이라고 했어요 혼돈이라고 했어요 우리 중생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불확실성이고 혼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겉으로 드러난 이 모습은 불확실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뭐랄까 그 불확실성의 이면에 깊은 밑바탕에 온갖 삼계가 막 혼란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이 밑바탕에 전혀 혼란스럽지 않은 전혀 시끄럽지 않은 깊은 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우리는 이걸 원하면 얻지 못했을 때 괴롭잖아요 근데 어떤 걸 원하고 어떤 걸 원하지 않고 이런 거를 떠나서 완전히 고요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본래부터 단 한 번도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 엄청난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울고 웃을 만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혼란스럽게 울고 웃을 만한 실질적인 일들이 벌어진다고 여기니까 우리가 혼란스럽고 괴롭고 두려운 거죠 삼계혼기나 동기일심이거든요 이 모두가 일심 한 마음으로 돌아가더라 이게 이 세상의 진실이에요 우리 분별의 눈으로 중생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너무 혼란스럽고 막 앞이 안 보이는 희뿌연 어떤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고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그걸 분명하게 내가 하려니까 괴롭단 말이에요 분명히 할 수 없어요 그냥 그 불분명한 그 자체가 질서예요 무질사한 그 가운데에 그걸 우리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받아들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혼란스러운 복잡다단한 이 시끌시끌한 이 세상의 본바탕은 1심 1심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오로지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은 그냥 이름을 붙여서 마음이에요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든 법이라고 이름 붙이든 진리라고 이름 붙이든 본성이라고 이름 붙이든 공이라고 하든 이름 붙이든 않든 이름 붙일 필요가 없죠 사실은 이름 붙이면 그걸 자꾸 모양으로 취하게 되니까 3기 1심 이러니까 한마음이라는 마음이라는 뭐가 내 마음 이렇게 내가 맨날 쓰는 이 마음 이 마음이라는 걸 이미지로 그려서 그걸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1심조차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1심 1심이라고 하든 1법이라고 하든 1불승이라고 하든 상관없는데 1진법계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상관없는데 그거는 1이란 말 1 1이란 말도 약간 좀 거추장스러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불교에서는 1이라는 말보다 불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불이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라는 말은 셋, 넷, 다섯, 여섯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나뉜 게 없다 이 소리예요 오로지 하나뿐이다 이 소리예요 하나, 하나뿐이다 세상이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막 3개가 펼쳐져 있어요 온 세상이 막 펼쳐져 있는데 이게 어디로 돌아가냐는 말이에요 1심으로 돌아가더라 동기 1심이더라 우리가 절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3기의잖아요 법회 때마다 하는 게 3기의 세 가지로 돌아가니 그래서 세 가지에 돌아가 의지하겠다 내가 돌아갈 곳이 바로 그 세 가지란 말이에요 거기로 돌아간다 근데 그 세 가지가 하나란 말이에요 불법승 3보가 바로 하나란 말이에요 불을 마음이라고 한 거고 법을 마음이라고 한 거고 승을 마음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본래 진실 그걸 불이라고 했어요 부처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진실을 부처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 법신이라는 말이 있듯이 법을 몸으로 한다 진리를 몸으로 한다 이 삼천대천세계가 전부 다 법신 빌어잖아 부처님의 몸이다 삼천대천세계가 전부 다 1심 이 하나의 진실이라는 의미 있잖아요 이 세상이 통으로 자기 마음이에요 통으로 부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 이 우주 전체가 통으로 하나의 마음이고 하나의 부처고 하나의 나의 본래 면목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그냥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학문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내 삶에 효능을 발휘하느냐 공덕이 되느냐 나의 괴로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느냐 머리로 그렇게 안다고 해서 그게 해결해 주겠어요? 말하자면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걸 그냥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부처고 내가 바로 법이에요 자기에게 법이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애라는 사람이 어느 하나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생각에 치우쳐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럼 그 치우쳐 있는 생각을 깨뜨려 줄 뿐이에요 내가 갑자기 어떤 생각을 취해가지고 막 불편해졌어요 그럼 그 불편해지게 된 그 치우친 생각을 깨뜨려 줄 뿐이에요 그러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하나를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느 날 아무 일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 생각이 일어나서 갑자기 괴로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갑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뭐 서울에 집을 샀다더라 그럼 갑자기 내가 초라해지면서 나도 그래야 되는데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나는 평범하게 잘 살아왔는데 지금 그 친구를 만난 이후에 갑자기 내 인생은 험한 것처럼 바뀌어 버렸어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죠 그 한 생각을 집착해서 그게 맞아 하고 집착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는 있죠 나도 서울에 집 하나 사야지 그렇게 마음먹을 수는 있죠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마음먹을 수는 있죠 근데 그건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할 수는 있지만 내가 노력한다고 100% 다 됩니까 세상 일이 안 돼요 이걸 자각해야 돼요 나는 내가 노력하는 거는 뭐랄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되고 안 되고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법기에 달린 일이에요 중중무진 연기가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일은 신기하게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했지 싶은데 밤에 돌아보면 그 일이 될 때까지는 이 세상이 막 그냥 저절로 도와줬어요 아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 나이쯤 사시니까 그게 딱 감이 오지 않아요? 내가 죽으라고 노력하고 집착을 해도 안 될 건 정말 정말 죽어도 안 돼요 아 좀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지 싶고 막 억울하고 근데 저 사람은 보니까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는데 너무 쉽게 돼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 놀라운 일을 성취한 게 있는데 가만히 보면 어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 놀랍게 부자가 된 사람이나 뭐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내가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단 운이 좋았어 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게 진실한 말이에요 운이 좋았어가 왜? 내 실력 가지고만 안 되거든요 어떻게 말하면 운이죠 어떻게 말하면 운이 아니라 사실 인연인데 시절 인연이 딱 맞아떨어지면 희한하게 내가 난 요만큼 노력했는데 더 큰 게 주어질 때가 있다니까 인생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저마다 자기에게 그럴 시절 인연이 있어요 그 인연이 딱 맞아떨어지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전문날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됩니까? 죽어도 안 돼요 근데 될라고 하면 지금 내가 사는 이 사람하고는 될라고 하면 어때요? 그냥 희한하게 인연이 돼버려요 제가 어떤 그 분께서 우리 버부님 중에 한 분이신데 그 남편이 외국인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다 야 내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내가 외국인이라고 결혼한다는 걸 상상도 안 했을 뿐 아니라 나는 외국인에게는 이성 같지가 않아서 마음이 안 열리는 사람이다 난 원래가 난 한국 사람만 좋은 사람이다 난 원래 그런 거에 관심이 없 외국인들은 좀 이상하다 이게 아니면 이상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안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원래 그리고 지금 이 사람하고도 그 사람은 나를 좋다고 막 쫓아다니고 했는데 나는 전혀 고려날 마음이 없었고 그렇게 이성적으로 끌리지도 않았다 그런데 되려고 하니까 희한하게 그 본인이 있던 그 회사인지 뭐 그곳에서 어디 출장을 가는데 희한하게 그 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둘이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그리고 그러고 어쩌어쩌 있다 보니까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희한하게 인연이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의 좋은 모습이 보이고 그러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니까요 인생은 되려는 거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희한하게도 그런다고 여기에 자기의 자유의지가 하나도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본이죠 그건 그러나 자유의지를 아무리 내가 발동을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해보세요 안 죽어지나 안 늙어지나 무조건 100% 늙는단 말이에요 100% 죽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는 뭘까요 최선은 다하되 결과는 내맡겨야 돼요 결과는 내 일이 아니에요 진정한 진짜나 우리가 법신이라고 하는 법신불의 일이에요 자성불의 일이에요 법신불의 일이고 이 애고 나라고 하는 이 애고의 일이 아니라 진짜나 이 법신이라는 전체나 전체나가 전체 작용으로써 그게 되게 만들어지고 안 되게 만들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도와주니까 되는 거예요 되더라도 그런데 거기다가 나를 내세워서 내가 어떻게든 할 거야 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내세우면 안 돼요 그건 진리와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유일하게 진리와 멀어지게 하는 게 바로 이 나라는 아상 애고 여기서 시작되는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나를 내세우는 삶이 아니라 이 법신이 나구나 법신의 작용 뭐가 법신의 작용이에요 해가 뜨는 게 법신의 작용이고 사람들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게 법신의 작용이에요 그게 내 일이에요 내 일 남들의 일이 아니라 남들이 잘 된다 내가 질투할 일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수의찬탄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내가 수의찬탄했을 뿐인데 그게 내가 잘 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본다고 그러죠 똑같은 효과 질투한다는 마음은 저 사람과 나를 둘로 나누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잘 됐는데 나는 안 됐구나 이건 자꾸 애고를 강화시키고 이분법 둘로 나누는 마음을 강화시키고 어리석음을 강화시키는 마음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 사람이 부처가 됐다 내가 부처가 된 거라니까요 저 사람이 부자가 됐다 저 사람이 좋은 일을 한다 내가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큰 복을 지었다 내가 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럼 그게 그 사람의 공덕이 나의 공덕이라니까요 나너가 본래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찬탄을 하는 순간에 내가 불이법을 구족하게 된다니까요 둘이 아니구나 그리고 남들이 힘들고 괴로울 때는 어때요 그냥 동체 대비심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절로 둘이 아니라는 마음에서 오는 저절로 돕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는다 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 정보시가 저절로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돕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면 배가 꼬르륵하면 입으로 먹을 걸 맨날 주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입에다가 얘는 맨날 먹기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입에다가 내가 맨날 먹을 거 줬으니까 돈 내 좀 갚아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준 거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 돈 필요하면 돈 주고 밥 필요하면 밥 주고 딱 맨날 주면서도 자식한테 돈 달라래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저거 이래요 하죠 안 하는 거 같지만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하면서 내가 어떻게 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키워 주는 거예요 한 20년 애가 커질 때까지 본인 밥벌이 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내 자식인 거예요 쉽게 말해 내 자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애같이 밥벌이 할 때까지만 내가 그냥 무주상 보시해 준다 먹이고 키우고 재우고 교육시키고 다 해준다 그러고 나서 본인 밥벌이 할 때가 됐다 그러면 사실은 그는 이젠 내 손을 떠난 사람이고 그냥 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 남들과 똑같은 한 존재예요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자식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찾아와 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남인데 나한테 와서 막 고마워하고 하니까 고맙고 감사한 일이고 안 찾아와도 너 인생 열심히 살면 된다 저한테 요즘에 이렇게 고민을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아이고 연세가 50, 60, 70, 80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식 걱정 손주 걱정 또 그 걱정을 당하는 40대, 50대 부모님들은 그 부모님이 나를 이젠 좀 놔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본인이 본인 자식도 있고 지금 나이가 40대, 50대가 됐는데도 부모님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보살님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너무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막혀요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숨이 막혀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하라고 하고 안 하면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욕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조종하려고 하고 그게 요즘 말하면 가스라이팅이지 뭐겠어요 독립적인 한 존재로 그냥 이렇게 허용해 줘야 되거든요 누구든 심지어 남편 아내도 내 거가 아니에요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모였다 흩어지는 존재들이죠 그냥 인연 따라 그러니까 그 역할놀이 하는 거예요 역할놀이 그냥 역할놀이 여러분과 저도 역할놀이를 하는 거예요 스님이라는 정체성이 있느냐 실체가 있느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도 머리 깎으면 스님이에요 머리 깎고 스님 되면 스님이 있고 스님들도 나가면 나가는 거예요 스님들 보통 뭐 10분 출가하면 8, 9분은 나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 좀 못 버텨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나갈 수도 있고 부처님 당시에는 오라비고요 한마디면 스님이 된 거예요 그냥 그 7, 8번을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다가 8번째 다시 출가해서 아랑과를 증득한 제자도 있어요 정체성이 없단 말이에요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이거 실체관 실체적인 사고방식이 딱 있고 명확히 둘로 나누는 이런 사고방식에서는 실체적인 게 있죠 신과 인간이 명확히 둘이잖아요 명확히 금이 거지잖아요 그러면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중간자 신부님이 됐든 성직자 계층은 명확히 둘로 나뉘어요 인간과는 완전 다른 존재예요 그 종교에서는 완전 다른 존재죠 근데 불교는 불이법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냥 역할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역할놀이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냥 모양으로 승복, 머리 이런 거를 그냥 캐릭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 다르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여자는 못 깨닫는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불교의 기본이 아니에요 불이법이 아니잖아요 이 마음에서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없다니까요 늙고 젊은 것도 없어요 그런 게 벌레가 없습니다 여기저기도 없어요 하루 종일 그 손오공이 삼장법사에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아무리 뛰고 뛰고 달리고 달려도 열의 여거예요 오는 바도 없고 가는 바도 없어요 딱 이 마음짜리 하나 여기서 도망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부처라는 이 진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도망칠 수가 없어요 다른 번도 오고 가는 게 없습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산 적이 없기 때문에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분별심으로 내가 태어났다라는 상을 만들어서 그걸 쥐고 있고 내가 늙는다 난 남자다 여자다 난 스님이다 속인이다 난 늙어가고 있다 나는 죽을 거야 언젠가 이게 다 자기 망상의 세계 속에서 삼계 혼기라니까요 삼계가 그냥 혼돈스럽게 일어난 거를 그 중에 어떤 하나를 딱 쥐어서 이게 나고 이거 아닌 건 다 남이야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자기가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여러분 각자 머릿속에 있는 저마다의 삼계가 있어요 삼계 혼기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이 세상은 정말 비참하고 치사하고 더럽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이고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이런 걸 또 진실이라고 여기면서 그런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세계 속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도 있죠 이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곳인지 자기가 자기 생각이 임시로 규정했을 뿐이에요 이 규정되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텅 비어서 고요합니다 삼계가 혼기 혼란스럽게 일어나서 이렇게 시끄러운 세상 이 우주가 있잖아요 이 본질은 고요합니다 완전히 고요합니다 그 고요함은 이 시끄러운 가운데 고요함이에요 이 복잡다다란 가운데 고요함이란 말이에요 바깥에서 빵빵거리는 소리가 안 들려서 고요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시끄럽지 않아서 고요한 게 아니고 시끄럽게 떠들고 노래도 나오고 뭔가 시끄럽고 복잡다다란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난 가운데 아무 일이 없는 그 어떤 소음도 방해할 수 없는 고요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본래 면목이에요 본래 모습이에요 근데 이 고요한 진정한 자기의 본래 모습을 모르고 우리는 분별만을 주인으로 삼아서 자기 생각, 분별, 판단, 자기 규정 그것만을 주인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다 보니까 내가 지금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우주 자기 우주지요 자기가 분별한 세계 그 세계 속에 빠져서 자기가 살고 있으면서 세상은 이런 곳이라고 하면서 분노에 떨어요 세상은 불합리한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분노에 떨면서 이 불합리한 세상을 내가 바꿔야 돼 하면서 불합리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화를 내요 정치인들을 욕하고 본인 마음이 그렇게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둘로 나뉘어 있어서 정의와 비정의가 둘로 나뉘어 있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보이고 그걸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하려고 나서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선우가 뭐가 먼저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둘로 나뉘어 있으면 세상도 둘로 나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을 그래가지고 세상이 이런 중생심을 가지고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려고 하면 불가능하다고 하면 또 좀 그럴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본질적으로는 내가 먼저 깨달아야만 세상을 깨닫게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정의롭게도 할 수 있고 행복하게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왜냐하면 세상이 불국토가 됐어도 내가 중생이면요 그 불국토 속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 불국토를 중생세계로 바꿔버려요 왜? 세상은 행복한데 나는 행복하지 않거든요 장미는 장미대로 아름답고 민들레는 민들레로 아름답고 풀꽃들은 풀꽃대로 냉이꽃 그거 자체로 아름답단 말이에요 완전히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 모두가 완벽하게 자기다움의 아름다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우리는 중생이 하나가 들어가서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거는 별 볼품이 없어 나는 장미가 좋아 그럼 그 아름다운 화엄의 만다라의 불국토가 나에게는 좋고 나쁜 돌로 나뉘는 그런 중생세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본래 불국토예요 화엄의 불국토예요 그 연화장 세계라고 그러거든요 연꽃이 가득 피어난 저마다 꽃들이 저마다 다른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난 연화장 불국토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 분별로 그것을 걸러서 보니까 세상이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깜냥만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마음이 불국토면 세상도 불국토거든요 자기 마음이 불안하면 세상도 불안해요 그 옛날에 스님들 중에 제가 출가했을 때도 저희 절에 스님들 정말 내가 너무 훌륭하고 뭐랄까 진짜 사람으로서 한 존재로서 사람으로서 정말 멋있다 야 내가 진짜 출가 잘했다 할만한 스님들이 이게 내가 나중에 보니까 복이더라고요 제가 처음 출가했던 절에 제가 이제 막내 스님이었고 저를 가르치는 큰 스님, 은사스님 밑에 중간쯤 되는 제가 그때 20대였는데 한 30대 중후반쯤 되는 스님들이 세 분이 계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정말 너무 훌륭하신 스님들이셨어요 지금도 세 분 다 정말 너무나도 열심히 스님 생활을 잘하고 계신 분들이시고 중진들이시죠 근데 그 스님들 중에 한 분이 한 두 분인가 그분들이 사회운동을 하셨어요 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대모하고 국가를 바꾸겠다고 하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고 그것만이 정의라 내 정의를 일구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온갖 노력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세상은 안 바뀌어요 세상은 안 바꾸고 나는 점점 분노, 너무너무 분노스러운 거예요 난 이렇게까지 애쓰고 노력하는데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고 저놈들은 풍요롭게 살고 있고 배부르게 살고 있고 나는 점점 분노가 넘쳐나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저 사람들을 욕하고 있고 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데 뭔가가 잘못됐다 세상을 나는 행복하게 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나는 더 분노하고 있지? 나는 더 괴롭지? 세상을 바꾸는 게 먼저가 아니구나 내 마음이 먼저구나 그래서 출가를 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스님들 중에도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세상이 일시에 고요해져요 세상을 여러분 세상을 삼계혼기한 이 세상을 하나하나 다 바꾸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내가 보수예요 그러면 보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세상을 바꾸면 이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저쪽 진보 사람들은 엄청 싫어요 지옥이 도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진보적인 사람이 진보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딱 이렇게 바꿨다 그럼 이 사람들은 환호할 수 있지만 저 사람들은 지옥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은 원래가 그런 거예요 이곳과 비슷해요 제가 리모델링을 할 때 법당 디자인을 이렇게 색깔 벽지 하나 고르는 것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좋아할만한 색상을 고르려니까 이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투표해가지고 그냥 다 해버렸는데 나중에는 그때 제가 문턱 대상하게 신자들하고 토론하다가 야 이럴 때 부처님이 계셨으면 누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 부처님이 계셨으면 딱딱 정해줄 텐데 부처님이 계시면 정해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정해준 색깔을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할까요?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벽지 색깔 이걸로 해라고 딱 정해줬으면 그걸 모든 사람이 만족할까요? 아니죠 그 색깔을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해요 부처님이 정해줬어도 그게 바로 분별의 세계예요 중생의 분별은 다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정치하면 무조건 욕먹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저렇게 정치를 해주는 분들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우리는 맨날 정치인 욕은 할 줄 알아도 한편으로는 물론 그들도 자신의 어떤 아상을 위해서 막 하는 그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을 비판하는 거겠지만 또 근원에서는 고마울 건 고마워 하면서 비판도 해야죠 우리는 정치하기 싫잖아요 욕먹고 그렇게 뻔하니까 100% 만족 못 시켜주니까 무조건 욕먹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욕을 먹으면서도 저는 여구야구 대통령 후보 나와가지고 막 뛰다 대는 분들 보면 한편으로는 참 치근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야 저분들이 겉으로는 세 보여도 속으로 그 엄청난 욕먹고 댓글 듣고 하는 것이 엄청난 상처로 다가와서 트라우마처럼 남을 텐데 분명히 그렇다니까 근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해야 돼요 또 얼마나 힘드시겠어 이분들이 다들 이 중생들 입장에선 상처에요 다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또 복수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점점 막 분노하면서 분노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치근한 마음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저분들에게 좀 아 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지혜를 갖추고 정치를 하셨다면 아 저런 거에 크게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어떤 양극단에 있는 어떤 생각들을 조금 열린 마음으로 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 분들도 이 마음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마음이 다스린 채로 정치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긴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상처를 안고서 정치를 하게 되면 그 밑에 사람들에게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의가 되거든요 둘로 나누는 게 말 한마디가 둘로 나누는 말들을 하게 돼요 분별의 말들을 내 마음에서 나뉘는 게 없으면 나뉘는 게 없으면 나도 모르게 하는 말조차 둘로 나뉘지 않는 말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견, 정어, 정업 바른 견에 정견이 있으면 정어, 바른 말 분별하지 않는 말들을 하게 돼요 두 진영으로 나눠서 이쪽 저쪽 진영 남녀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나누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욕하는 건 욕할 수 있겠지만 그 욕에도 크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중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욕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 세상에는 있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런 건 나가서 욕먹으면서 정치 같은 거 나는 안 맞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권력욕 때문에 그런 건데 뭘 칭찬을 해줘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화엄의 세계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치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다 정치 안 하겠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려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욕이 있는 사람도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명예욕이 있는 사람도 있고 식욕이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모든 서로 다른 진영이 다 필요해요 정상적인 사람만 필요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비정상적인 사람도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이름 붙인 거지 사실은 비정상이 없거든요 생명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원래가 자연의 법칙은요 다수가 있으면 소수의 변이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그건 우리가 봤을 때 변이고 우리가 봤을 땐 정상적이 아닌 걸 뭐라고 부르죠 비정상적인 거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은 원래 그게 있게 마련이래요 원래 있을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상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동성애자들이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욕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세상에는 이성을 사랑하는 게 정상이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동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그런 소수가 있는 게 원래의 진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원래 혼란스러워요 알 수 없어요 왜 그런 게 있는지 정상적인 키만 있는 게 아니라 난장이처럼 갑자기 작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것도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분별을 하니까 둘로 나누니까 정상 비정상 나눠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우리가 분별해서 분별의 눈으로 보면 정상과 비정상이 있는 것 같고 좋고 나쁜 거 옳고 그런 거 맞고 틀린 것 온 것 것들이 혼란스럽게 존재하는 것 같아서 그 중에 하나를 딱 쥐어야 될 것 같아요 정상을 쥐어야 되고 좋은 거를 옳은 거를 맞는 거를 이것을 내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분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삶은 죽을 때까지 취해도 취할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둘로 나누는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마디의 답까지 다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3개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벌어지지만 동기의 일심 일심으로 돌아가요 본래 불법성 삼보 불법성 삼보가 한마디로 일심이에요 마음 하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진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진리로 이 하나의 법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중차대한 공부는 그러니까 이게 뭐 불교를 깨달아야 된다 이런 건 너무 거창한 얘기고 내 인생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논이 좀 있어야 돼요 참과 거짓 이것도 어찌 보면 둘로 나누는 말인데 언어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가 뭐지 내 인생에 이게 진짜 액기세가 뭘까 거짓인 걸 다 제거해 보는 거예요 빼보는 거예요 빼보는 거 그러면 거짓이 빠져버리면 그냥 진실이 남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실이라고 이름할 필요조차 없어요 그냥 거짓이 없는 것일 뿐이지 마치 불교는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종교 아니에요 깨달음이 따로 없고 열반이 따로 없고 해탈이 따로 없고 부처가 따로 없어요 불교에는 방편으로 그런 이름을 붙여본 것 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불교는 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병을 치유하는 거 병이 있는 사람이 병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맞는 약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병이 낫다 그럼 끝이에요 병 없이 그냥 인생을 편하게 사는 거예요 병 없이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병 나은 사람을 병자 입장에서는 병 나은 사람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병자 입장에서는 병 나은 사람이 지상 최대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병자들 입장에서는 병 나은 사람을 부처 열반, 해탈, 깨달음 이렇게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병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뭘 부처라 그래요 난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불교는 그래서 분별의 병을 치유하는 약이에요 병 낫고 나면 병 낫고 그냥 평범하게 살 뿐이지 또 다른 부처를 얻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불교에 대한 가장 큰 오해예요 우리가 이걸 껴야 돼요 이걸 법이라는 상을 껴야 돼요 부처라는 상 왜 그러냐면 2500년 동안 부처라는 상이 너무 거대해 우리는 가 닿을 수도 없을 만큼 너무 거창하고 거대해졌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공부를 방해해요 이 마음을 깨닫고 나면 너무 내가 생각했던 그 깨달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혼란스러워요 이게 진짜 법이 맞나? 이게 진짤까? 난 이런 깨달음 내가 생각했던 깨달음이 이런 거 아닌데 뭔가 착붐은 세상을 다 알고 세상이 막 그냥 완전히 항상 두리 안에 하나로 보이고 한이싱문 넘치는 막 그냥 만다라 꽃으로 장엄된 것처럼 보이고 모든 사람이 다 내 자식처럼 사랑스럽게 보이고 탁 보면 그 사람의 전생까지 막 훤히 보이고 야 이 사람 한 시간 후에 어떻게 되겠다가 훤히 보여서 집에 갈 때 조심하세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그럼 그 다음날 그 사람이 막 그냥 뛰어와서 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나를 막 대단하게 이렇게 찬탄하고 그런 걸 깨달음이라고 우리는 착각해왔단 말이에요 이 벽을 넘어서야 돼요 아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불교가 그럼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점점 불교가 이 평범한 불교가 전부에요 전부 모든 괴로움을 해결하는 이것 뿐이니까 죽음 생사가 여기서는 딱 붙을 자리가 없다니까요 생사가 해결된다니까요 생사를 해결하는 일 뿐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내 자식 하나 구제하기 힘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 구제하기 힘들잖아요 이 공부는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공부가 삼천대천세계를 금강경에서 말하듯이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장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공덕이 있다 오주 삼천대천세계 전체를 일시에 구제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말로 할 수 있는 장엄이 아니에요 이 공덕은 공덕으로 따진다면 그런데 이 공덕은 아무것도 아니기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 공덕이에요 이걸 뭘 이렇게까지 심각한 얘기로 설법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쉬운 얘기에요 지금 이게 어찌 보면 근데 여러분 가운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깨달음은 엄청난 거야라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은 진짜 깨달음을 엊그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머릿속에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그 깨달음을 찾아서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저기가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깨달음인데 그걸 먼저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이 아무것도 아니고 평범한 깨달음이 그냥 납득이 되고 내가 공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또 체험의 순간 잠깐 지나가고 나면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계속 헷갈려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 분들 요즘에 너무 많이 자꾸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제 입이 아플 정도에요 그게 정상이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돈 오후 점수라는 것은 오래오래 시간이 필요해요 단박에 세상이 막 환해지고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초견성 했다고 해서 본인이 막 깨달은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 깨달음이라고도 입 밖에 낼 수도 없어요 내면 안되고 또 저 집안의 분위기 자체도 원래 그래요 깨달았다고 하면 오히려 더 번거롭고 거창스러워요 깨달음은 깨달음 그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이 뒤따라지 않고 인만 깨달았다고 하면은 남들이 깨달았다고 인정해 주겠어요? 자기만 깨달았다고 하는거지 그러니까 깨달았어도 초견성을 했어도 그런 뭐랄까 부처님 같은 인격과 부처님 같은 그 진짜 불이법에 온전히 젖어서 이게 하나로 삶을 구현되는 건 시간이 오래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단 말이죠 저도 그렇게 안되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법회 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이니까 그러나 참 이 공부가 즐겁죠 이 공부가 나날이 성장해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즐겁고 이 세상을 구경하는 것 같아요 그냥 연극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세상이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은 그대로 생생하게 일어나지만 생생한 가운데 또 생생함이 없고 이 공부가 이제 즐거워진달까 아 이게 진짜 진짜 이게 정말 정말 해야되는 공부구나 이게 이제 더이상 불퇴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퇴전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 공부를 한번 맛보고 나면 어떻게 여기서 퇴전할 수가 있을까 이 공부가 이렇게 뭐랄까 공부가 뭐랄까 자라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자라나는 걸 보면서 안목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야 그러면서 또 스스로 부족하는 것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놓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이 공부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 첫째 3개는 혼기기 때문에 혼란, 혼돈, 불확실성 그게 그게 정답 그게 진실이에요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바꾸려고 해서 뭔가 정리하려고 하면 괴로워요 원래가 정리가 안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불교 교리를 쌈박하게 정리해서 신도님들에게 뭔가 이건 이거 저건 저거 착착착 그래프 그려가면서 정리를 착착 해주면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그 생각을 놓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정리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정리하려고 하면 여러분 실패에요 반드시 필패 왜 제가 오늘 이 말이나 내일은 저 말하거든요 이제 뻔히 거기는 한번 여기에 저의 희롱에 여러분들 충분히 놀아놔 봤잖아요 오늘 이렇게 얘기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얘기했다가 깨달음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했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했다가 반드시 열심히 해서 깨달아야 된다고 했다가 열심히 하면 안 된다고 했다가 열심히 해보라고 했다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가 노력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다가 열심히 찾으라고 했다가 찾으면 안 된다고 했다가 죄라는 건 본래 없다고 했다가 윤리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다가 한단 말이에요 이러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하나로 내가 쫙 깨야지 명확하게 깨버려야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공부는 그 포기해 버리세요 이 혼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버리세요 여러분 인생이 이해 안 되는 거 인정하세요 이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이해 못해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다 아 내가 이제 알았어 알 수 없어요 알기를 포기할 때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는 이 자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속 편해요 내 인생이 뭔가 확 정해져야 된다는 생각 없습니다 살다가 갈대되면 가는 거지 그게 진리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면 얼마나 속 편해요 죽지 않으려고 바닥바닥 노력하면 죽음이 왔을 때 괴롭잖아요 본래 우리는 무조건 죽어요 무조건 죽어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면 몸은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상적인 차원에서 방편으로 설법을 한다면 그걸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이거예요 이게 방편에 방편이지만 아주 좋은 방편이에요 죽음을 받아들여라 혼란을 받아들여라 본래 진리가 불확실성이고 불확실한 것이다 내가 이걸 딱 확실하게 만들려고 하면 답이 없다 정답을 낼 수가 없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온전히 허용해 버리면 알 수 없는 수 속에서 두렵지 않아요 완전히 허용해 버리면 그리고 신기한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새롭고 놀라운 하루하루가 그냥 펼쳐지는 거예요 놀이처럼 그 흥미로운 연극 속에서 우리는 유희산매를 즐기듯이 삶을 재밌게 가지고 놀면 돼요 심각해하지 않으면서 옛날에는 세상이 부조리한 어떤 사람의 아픔을 보고 분노했었거든요 세상을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내지는 저 나라 사람들은 왜 저럴까 최근에 그때 뿐이죠 그리고 그들을 뭔가 내와 인연 맺은 사람이 있다면 인연 맺은 사람을 도울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혀서 분노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부조리는 이 세상에서 있으면 절대 안 돼 라는 생각 그 생각 있으면 내가 괴로워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진정으로 하려는 사람은 내가 그 부조리를 다 없애야 돼 그것만이 그런 사회만이 올바른 온전한 세상이야 그런 세상만이 불국토야 그 집착을 버려야 돼요 그 집착을 하고 있는 동안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해도 그거 다 못해요 완벽한 사회복지가 이루어져도 그런 세상이 안 와요 그 사회복지를 통해서 오히려 더 실패한 인생도 생길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더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사실은 그 부조리가 있고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문제 없는 사람도 있고 비정상도 있고 정상도 있고 가난도 있고 부자도 있고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세상에 세상은 다 세상 100% 정의롭게 못해요 요즘 뭐 백신 때문에 뭐 욕도 많이 하고 온갖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답이 있을까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답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욕은 잘해도 여러분이 그 자리가 있으면 거기선 답이 있을까요? 이렇게 해도 저런 사람들한테 욕먹고 저렇게 하면 이런 사람한테 욕먹어요 그래도 백신은 맞아야 전체가 빨리 안정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고 그럼에도 맞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원래 다 욕먹는 거예요 정책을 하면 한다라는 것은 왜? 절대 진실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절대로 맞거나 저게 절대로 맞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정책이라는 건 어떤 하나를 밀고 나가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서 조금 뭐랄까 조금 현상적인 정도적으로 조금 어쨌든 좀 이렇게 그 가운데 가장 근데 바람직한 가장 그래도 좀 치우치지 않은 선택을 하는 노력을 할 필요는 있겠죠 정치인들이 그런 걸 찾아가서 어떤 절묘한 줄타기 이쪽 저쪽에 고집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절묘한 지혜를 딱 뽑아내는 게 필요하겠죠 이게 지혜가 없으면 불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상적인 방편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현상적으로는 여러분 삶에 명확하기를 포기하세요 확실해지기를 포기하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10년에 뭐가 돼야 돼? 이거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괴로워요 근데 한 10년쯤 뭐가 됐으면 좋겠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러나 나는 지금으로서는 내가 그게 최선이니까 난 그 최선을 향해 나는 지금 매 순간 최선을 다할 거야 그러나 언제든 변화 가능성은 있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열린 마음은 있어 더 올바른 지혜가 더 올바른 판단이 생긴다면 난 그 바꿀 의도도 의향도 있어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니까 난 이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거야 매 순간순간 그러나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으니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안 된다면 내 시절 인연이 안 되는 거겠지 그걸 도움으로 언젠가는 또 될 때가 있겠지 지금 이걸 발판 삼아 나중에 진짜 시절 인연이 왔을 때 더 크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되든 안 되든 그건 알 수 없다 그렇게 내맡기고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좀 집착을 내려놓고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지금을 산단 말이에요 열정적으로 지금을 살아요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결과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한 분노 없이 누군가를 탓하고 욕하는 거 없이 순수하게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할 뿐이에요 결과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니까 나에게 무조건 안 달렸다고도 할 수 없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될 수 있는지 될 수 없는지가 100%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건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맡겨라 이런단 말이에요 부처님이라고 말을 하니까 부처님이지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턱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장가 그러잖아요 동서남북에 있는 신들이 중간에 있는 혼돈의 신을 찾아가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아가지고 고마워서 혼돈이라는 신에게 뭔가를 주고 싶었는데 이 혼돈은 눈코입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저 혼돈에게도 눈코입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눈코입을 뚫어주자마자 죽었다든지 이런 얘기가 뭐겠어요 질서를 부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혼란스러운 혼돈 그 자체로써 아름다운 거예요 혼돈 그 자체로써 아름다운 거예요 불확실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뭔가 비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그 자체로 자기 생각 속에 정의를 만들어놔서 그 속으로 세상을 딱 꽤 맞추려고 하면 세상이 그렇게 맞아지겠습니까?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안 돼요 포기하세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란 말이죠 그러나 왜 그렇게 욕을 하는 시간에 차라리 내가 세상은 왜 이래 부조랍니까? 하고 욕하는 시간에 그 안 되는 걸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를 하면 돼요 그냥 힘든 사람 한 명 도와주면 돼요 나와 인연 맺은 사람 행복하게 해주면 돼요 고통받는 사람 그 고통 좀 덜어주면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꼭 돈으로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그냥 강의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방송이나 언론 이런 거 노출의 힘인가 봐요 혹은 이 노출의 오해인가 봐요 제가 이게 법회 일주일에 딱 세 번 해요 완전 놀고 먹는 사람이죠 저는 안 그래요 완전 노는 사람이죠 일주일에 법회 세 번 하잖아요 근데 법회 세 번 하는 게 유튜브에는 맨날 올라가요 이걸 또 쪼개가지고 막 올리시고 이러니까 그 일주일 내내 법문이 올라가는 거 같아요 한 시간 반짜리 세 번 하는데 제가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학원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잘나가는 학원 선생님들이 하루에 한 번 강의 시작하면 세 시간을 강의를 한대요 풀로 세 시간 강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방학 특강 같은 걸 맡은 사람은 세 번 방학하는 특강을 하루에 세 타임 네 타임을 한답니다 와 그러니까 아홉 시간 열두 시간을 그 수학 문제를 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전 이거 지난번에 여기서 한 시간 반씩 강의 두 번 연달아 했었잖아요 힘들더라고요 두 번 연달아 해도 힘든데 그 사람들 참 대단하다 나는 완전 놀고 먹는 거구나 그 사람들 매일 같이 주말까지 학생들 강의를 하루에 8시간 9시간 10시간 한다니까 물론 돈은 많이 버시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을 해 주시던데 제가 그렇게 까지 막 열심히 막 그냥 미친 듯이 몸 안 돌보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미디어에 나오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저는 편안하게 그냥 서울 부산 올 때도 막 힘들겠다 하는데 저는 힘든 게 아니라 매주 여행을 다녀요 진짜로 매주 여행을 다녀요 이제 심심할만하면 여행을 떠나요 또 서울로 또 서울이 심심할만하면 부산으로 여행을 떠나요 또 공부하다가 공부가 안 되면은 뭐 쉽게 말해 옛날까지 막 요즘 말로 막 빡세게 공부 안해요 공부하다가 안 되면 쉬어요 놀고 잠도 자고 바닷길 산책도 하고 산에도 올라가고 놀면서 열심히 살긴 사는데 뭔가 쉬자고 열심히 하는데 그냥 쉬어요 뭔가 미래의 계획이 있으면 이렇게 안 돼요 딱 정해진 몇 년 1년 후에 난 어떻게 될 거야 10년에 난 어떻게 될 거야 얼마를 벌 거야 난 얼만큼 뭐 유명해질 거야 이런 게 있으면 그냥 2년이 나에게 왔으니까 그렇다고 이것도 2년 왔다고 다 하지도 않아요 제가 힘들어서 요령이 많아서 요령 피우느라고 좀 깨을린가 봐요 제 천성이 여기저기서 막 해달라 해도 이게 다 못해줘요 제가 힘들어서 충분히 쉬면서 공부도 가르치기도 해야 이게 진짜 돼지 뭐 그냥 그렇게 바쁘게 하는 것만이 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바라는 것 기대 이렇게 뭐 명확하게는 없지만 순간순간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가장 좋아요 제가 어떤 노스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이 법문을 펴시고 왜곡도 왔다 갔다 하시고 하면서 아주 그 법문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서 열심히 법문을 펴시다가 어느 날 연세도 되셨고 어느 날 나는 몇 달 후부터는 이제 노세해서 더 이상 법문을 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법문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고요히 돌아보면서 살다가 이제 떠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들 서운해하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 본인이 할 수 있을 만큼 하다가 본인이 딱 그때부터 어디서 뭐하고 사시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라져버리셨어요 법계에서 사라져버리셨더라구요 인터넷 속에서도 살아버리시고 저렇게 살다가 갈 때 되면 가면 되는구나 인연 따라 살다가 인연 따라 갈 때 되면 가면 되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거죠 변화가 아름다운 거에요 왔다 갔다 하는 질곡이 아름다운 거에요 성공과 실패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에요 조건 아픈 게 따로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이대로가 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게 자비를 실천한다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아름다워요 그냥 그 정도 하는 거에요 그 정도 그러면 이게 뭔가 막 내가 엄청나게 한다는 생각도 없죠 뭔가 막 보시한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럼 자기 할 수 있는 걸 그냥 하는 거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이 혼란스러운 3개가 3개가 혼란스러운 3개지만 내가 아 여기서 내가 뭔가 딱 정해진 뭔가 찾으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아 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고 그냥 탁 한번 쉬게 돼요 그러면서 삶에 완전 탁 내맡기게 돼요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없어요 문제 있으면 그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풀어가면 돼요 풀리면 풀리는 거고 안 풀리면 좀 더 길게 가면 되고 아프면 아프면 돼요 아프면 아파야지 뭐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부처님도 아프면 아팠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진실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깨달았기 때문에 아픔이 없었던 분이 아니세요 부처님도 아프면 아팠어요 병나면 병났어요 가족 형제 돌아가실 때 돌아가셨어요 제자도 죽을 때 지금 죽었어요 심지어 당신의 종족이 멸망하기까지 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괴로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일이 있는 채로 문제가 없어요 그게 부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 괴로움이 왔다 아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당해야죠 아 그건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마음에서 왜 나에게 괴로움이 온 거야 불평불만 하면서 분노하면서 세상을 진리를 원망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나야되는데 집착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 두 번째 화사 세 번째 화사를 맞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괴로워요 그리고 병도 더 안 나요 그런데 아프면 아프야 되는 거야 아픈 게 정답이야 왜? 지금 아프니까 지금이 정답이야 언제나 제법 실상이에요 지금 아픔이 왔으면 아프면 돼요 많이 아프면 진통제 좀 먹으면서 버티면 돼요 옛날엔 진통제도 없어서 그걸 그냥 버텼어요 이런 말씀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하지만 부처님 당시에요 여러분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죽을 만큼 지속적으로 1, 2년 반복되는 통증이 오면요 누구나 죽고 싶을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통증 우리는 안아 봐서 모르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몇 년을 안 남으면서 오는 분들이 계신다더라고요 부처님 당시 그런 너무 죽을 것 같은 통증이 정말 지속되는 깨달은 아란과를 증득한 사람 중에도 있었어요 그분이 부처님께 가서 제가 도저히 너무 통증이 심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해도 될까요?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부처님은 어떤 경우에는 허락하신 경우도 있어요 물론 많은 경우에는 허락하지 않으시지만 이런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좋다 허용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감당해야 될 때는 감당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감당해야 돼요 도저히 못하겠으면 약 먹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마냥 행복한 것만 주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달음을 원할 수가 없거든요 행복한 삶에서는 괴로움이 있어야 괴로움에서 벗어남이 있잖아요 불교는 괴로움에서 벗어남이에요 그러면 누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괴로운 사람만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고 발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이 애고로서의 존재는 업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업은 균형의 법칙에 따라서 인광부의 법칙에 따라서 업을 지은 것은 풀려나가야 되거든요 균형이 맞아져야 되거든요 내가 악업을 맞았으면 과부를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또 그게 꼭 굳이 악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업을 지었을 때 그 업이 풀려나갈 때 또 다른 방식으로 풀려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일시적으로 그 아픔을 감당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 통증을 감당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럼 그건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그냥 감당해야 돼요 감당하겠다 하고 확 받아들이면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간단 말이죠 내 마음으로 두 번째 화살 안 맞기 때문에 마음으로 막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그 괴로움을 고통을 느끼는 것과 확 받아들이면서 느끼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죽음이 결정된 사람도 내가 6개월 후에 죽는다라고 이렇게 시안부 인생 결정된 사람도 처음에 막 분노하지만 나중에 그걸 확 받아들이고 나면 죽음이 용납이 되고 죽음이 수용된다고 그러죠 죽음이 수용되고 나면 완전히 평화로워진다고 그러죠 죽음이 전혀 괴롭지 않다고 그러죠 사실 우리가 진실에 놓고 보면 잠들 때 잠들 때 죽고 있지 않나요? 잠드는 게 죽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잠들 때 내가 사라지잖아요 나란 아상 애고 분별이 탁 그 시작으로 쉰단 말이에요 사라진단 말이에요 거기 내가 없어요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지면 그 내가 있어요 그게 죽음과 다름이 없어요 눈을 딱 떴을 때 그런데 나와 세계가 일시에 창조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눈을 딱 떴자마자 또 여기서 분별을 쉬고 있을 때 우리 명상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명상을 할 때 아무 분별하지 않을 때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이 없고 우주가 없어요 근데 내가 분별을 딱 일어날 때 분별을 딱 시작할 때 그때 동시생 나와 세계는 동시생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아버지 혼자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절대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아들 딸을 낳자마자 아버지가 돼버려요 아들 딸과 아버지는 동시생이에요 동시멸 도둑놈은 혼자 도둑놈일 수 있어요 본인이 도둑놈 도둑질을 함과 동시에 도둑놈이 만들어져요 음 이 세상은 나와 세계는 항상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킬 때 나와 세계라는 항상 한 분별을 일으킬 때 동시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매 순간 이게 동시생하는 거예요 본래는 한 일도 일어난 바가 없어요 고요하단 말이에요 불생불멸이에요 생하는 것도 없고 며하는 것도 없어요 생멸이 있다면 그것은 분별 속에서의 일이에요 우리는 자기 내 인생에선 생미 있고 멸이 있잖아요 당연히 있죠 내 인생에선 윤회가 있죠 분별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분별의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중생이니까 중생에겐 다 윤회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윤회가 없다 할 때 어떤 분들이 막 그냥 거품을 내면서 윤회가 있는데 없다고 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윤회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윤회 있어요 우리들에겐 윤회가 다 있죠 당연히 어제도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여기 걸어들어온 일이 있겠어요? 그게 있다고 생각한 사람에겐 윤회도 있어요 근데 걸어들어온 일이 없고 지금뿐이라면 걸어들어온 일이 없어요 원래가 실제는 어때요? 실제 진짜는 어때요? 진짜는 지금 지금 눈앞에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 진짜는 아까 제가 여기 걸어들어온 일이 있어요? 그건 언제 있어요? 한 생각 일으켜야만 여러분이 걸어들어온 일이 있잖아요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온 일이 있잖아요 지금 실제는 어때요? 그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을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일은 진짜는 실제는 진실은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생각하면 있어요 생각 속엔 있어요 근데 중생은 생각하는 존재니까 생각 속에서는 있죠 어제도 있고 윤회도 있죠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 스님 윤회가 없다고 하셨는데 과학적으로 요즘에 증명이 되고 있고 막 윤회하는 사람들이 막 증명하고 있는데 어찌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그 과학에서 있다는 그런 방식으로 있어요 윤회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럼 이제 제가 되물어요 부처님에게도 윤회가 있을까요? 부처님에겐 윤회가 없죠 윤회에서 해탈하는 분이 부처님이니까 아니 눈앞이 전부구나 하는 걸 완전히 깨달은 분이 부처님이니까 윤회가 있으되 윤회가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윤회가 있으되 윤회가 없다 윤회에서 자유롭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죽음이 있으되 죽음이 없어요 부처님이 열반하셨잖아요 부처님도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죽지 않았어요 이렇게 부처님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있으되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가 있으되 윤회가 없어요 본래는 이 말은 다시 돌이키면 뭐에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애고 아상에게는 윤회가 있는데 이 법의 자리에서는 이 본질의 자리에서는 윤회가 당연히 없죠 근데 제가 없다고 할 때는 이 법의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윤회가 있습니다 하면서 전생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랬겠지요 라고 할 때는 그건 그냥 우리 분별의 자리에서 윤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계에 나서 많은 스승들이 윤회가 있다라는 걸 막 강조해서 얘기하는 분들 맞아요 왜? 그분들은 중생에게 법을 설해서 중생에게 분별을 벗어나게 해 주다 보니까 중생의 눈에 맞춰서 윤회를 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법문이에요 좋은 방편 법문이에요 근데 또 어떤 스님이 나와서 윤회가 없다라고 막 강력하게 얘기를 한다 그럼 그것도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정리하실 겁니까? 윤회가 있다라고 정리해서 자기의 이론을 세울 겁니까? 윤회가 없다라는 걸 정리해서 자기의 이론을 세울 겁니까? 깨달음이 있다라고 할 겁니까? 깨달음이 없다라고 할 겁니까? 불성이 있다고 할 겁니까? 불성이 없다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불성이 없다고 했는데 선에서는 왜 있다고 해요? 이 말이 중도가 뭔지를 안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분별도 좀 약간 낮은 수준의 분별에서나 이런 질문이 나와요 자성 자성 주인공 본래면목 아니 중도적인 안목에서 보면 그게 있어요 그게 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무중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선불교에서도 불성을 깨달아라 했다가 불성도 사라져 소가 사라지고 나도 사라진다고요 내가 사라질 때 소도 같이 사라져요 내가 사라지는데 그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오늘 닮아 혈맥론을 제가 천천히 나간다고 했는데 너무 천천히 나가고 있네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해서 조금 더 진동을 빠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처음 시작 부분이었고요 3개의 혼귀 동귀 일심 부분을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3개가 6개 3개 6개 3개 이 세상 세상이라고 했죠 이 세상 3개가 혼귀 혼란스럽게 일어난다 세상이 혼란스럽게 일어나지만 이게 동귀의 일심이다 모두 다 모두 다 한마음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상이 아주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란스럽게 벌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마음에서 나왔다 본래 나온 것이 한마음이기 때문에 일심이기 때문에 돌아올 자리도 돌아가는 그 자리도 일심이다 3개 혼귀 동귀 1심 했고요 오늘 이제 전불후불 이심전심 불림문자 이렇게 나와요 선의 기본 뜻 우리가 이제 선은 뭐냐 물어보면 이심전심 불림문자 교회별전 이런 식의 견성성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제 중요한 두 마디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달마혈맥론에서 이렇게 이심전심 불림문자 이게 이제 선의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 전불후불이 그러니까 앞부처나 뒷부처 이 말이 이제 전불후불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선의 어록 같은데 보면 자주 나오는데 이 말은 이제 이제 뭐 진짜로 앞부처가 따로 있고 뒷부처가 따로 있다 뭐 이런 것보다도 일체 모든 부처님들께서 지금까지 불법을 전하셨던 불법을 펴셨던 일체 모든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들께서 먼저 이렇게 이해를 새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깨달은 분이나 뒤에 깨달은 분들이 모든 부처님들이 모두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 것이다 이심전심이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 것이지 문자를 세우지는 않았다 불림문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동안 이 법을 전하고 깨달음을 얻었다 라고 하는 모든 분들은 어떻게 이 법을 전하느냐 어떻게 이 법을 전하느냐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물론 이제 어찌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도 말로써 이 법을 전하셨어요 부처님은 그 처음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마음 이해가 가야죠 처음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와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할까 당연히 이해 못한다 이건 이해할 수 없다 이걸 어떻게 내가 또 말로 또 어떻게 표현을 하지 이걸 이건 말 아닌 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건데 말로 표현했다 하면 분별이 되어버리고 또 또 모양이 되어버리고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로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말로 한다고 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납득을 할까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처음에 하셨다고 경전에 나오죠 정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또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아니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분별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되는 것들은 뭐 모양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분별되는 거니까 뭐 큰 거에 비해서 작은 거를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거 저거 하고 이렇게 딱 들어서 이렇게 가르쳐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거나 저거면 이거다 아니면 저거다 해서 이렇게 딱 가르쳐 보이면 되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 부리법이니까 전부니까 삼라만상 그 전체가 통으로 이 부리법인 이걸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게 뭐를 가르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있어야 그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말을 설명을 하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단 말이죠 무슨 말이든 입을 벌렸다 하면 전부 다 이거 아닌 게 없고 이거를 딱 직진심하기로 따진다면 무슨 말이든 이거 아닌 게 없고 8만 대장경을 떠나서 국어사전 하나 갖다 놓고 첫 글자에서부터 끝 글자까지 전부 다 읽는다 할지라도 어떤 말을 하나 해도 이거 아닌 게 없고 어떤 행동을 해도 이거 아닌 게 없고 법을 직진심한다? 법을 직진심하는 게 뜰 앞에 잣나무 이것만 법을 직진심한 것이냐 죽비를 딱 들어 보이는 것만 법을 직진심한 것이냐 손가락 하나를 딱 드는 것만 법을 직진심한 것이냐 법을 직진심하기로 따진다면 스님이 걸어 들어오는 그 순간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직진심이고 삼배하는 그 순간이 하나하나 다 직진심이고 물을 마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옴매무새를 가다듬는 준비됐나요? 시작하면 될까요? 라고 말하는 여기서 전부 다 직진심하는 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만 직진심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는 그 순간부터 세수하고 밥 먹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이곳으로 오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호흡 하나하나가 하늘에 떠 있는 구름 바람 뿐 아니라 이 빌딩이나 지하철이 오고 가는 일체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직진심 아닌 것이 없다 마음에서 드러나지 않은 게 없어요 아까 앞에 말했던 동기일심 한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일체의 유심조거든요 우리 분별의 눈으로 보면 이것저것 다르고 서로가 다 다르게 모양을 쫓아가면 다 다르지만 모양 이전에 그 나온 자리 동기일심하는 이 한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전부 다 한마음 아닌 게 없어요 다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 마음에서 나왔으니까 법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란 말이에요 말로 눈이 눈을 어떻게 보느냐는 말이죠 이미 자긴데 이미 부처인데 이미 이것인데 이걸 또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쪽에 있는 물결이 이렇게 물결이 치고 저쪽에도 물결이 쳤어요 이쪽에 있는 물결이 저쪽에 있는 물결한테 이쪽에 있는 물결이 물이 뭐야 물이 난 물을 깨닫고 싶어 나는 파도인데 이 파도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파도가 나의 진짜 본래 면목은 뭐지? 나는 진짜 누굴까? 부처님은 내가 곧 바다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의 바다다 한마음이다 일심이다 라고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바다지? 나는 이 파도인데 난 이렇게 잘생긴 파도잖아 너는 못생긴 파도잖아 그 이 친구한테 묻습니다 내가 누구니? 내가 누구니? 하고 물어요 그럼 이 친구가 얘한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야? 내가 바다라는데 어떻게 내가 바다지? 뭐가 바다야? 도대체 내가 왜 바다고? 뭐가 바다야? 이 친구가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손을 하나 딱 들어 보여요 파도의 손을 파도로 만들어진 손을 하나 딱 들어 보이면서 이게 물이지 이게 바다지 하든 자기 온몸으로 이게 지금 바다잖아 하든 이 친구를 가리켜 보이면서 이거 바다네 하든 여길 가리키든 여길 가리키든 여길 가리키든 여길 가리키든 여길 가리키든 전부 다 파도는 그대로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가 스승에게 부처가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부처가 내가 너한테 말해주는 건 어렵지 않으나 너가 믿 믿을까? 의심스럽다 너가 믿을 수 있겠느냐 스승님 말씀인데 안 믿겠습니까? 가리키고 가리키만 주십시오 뭐가 부처입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믿을 수 있지 믿을 수 있습니다 네가 부처다 네가 부처다 이 파도에게 이 파도가 가리킨단 말이에요 네가 물이다 네가 바다다 하고 꼭 여기를 가리켜야만 바다겠어요? 자기를 가리켜도 바다죠 무엇을 한듯 직진심이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모든 모양이 전부 다 모양 그대로 바다니까 삼천대천세계의 이 삼계혼기한 이 삼라만상 일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마음 하나란 말이에요 마음 하나가 드러난 거예요 마음 하나에서 인연 따라 인연 따라 나타난 것처럼 보이고 오고 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심전심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가섭전자만이 부처님께서 꽃 한 송이를 이렇게 들어보였는데 가섭전자만이 빙그레 웃었다고 하죠 그걸 이심전심, 여마미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그 꽃이 뭐냐 하면 바닷물로 만들어진 부처님이 바닷물로 만들어진 꽃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꽃도 뭐가 만들었어요? 바닷물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선에서는 밀가루의 비유를 들어요 밀가루 반죽의 비유를 들어요 이 세상 지구를 밀가루 반죽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밀가루 반죽으로 사람도 만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들고 빌딩도 만들고 하늘 구름 바람 전부 다 온 우주 전체가 밀가루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밀가루로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사람 이 깨달은 밀가루로 만든 사람은 이게 전부 다 밀가루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 밀가루로 만든 사람은 몰라요 이게 밀가루인지 이건 나고 이건 너지 이게 어떻게 밀가루야 어떻게 네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야 너는 너고 나는 난데? 너는 키가 크고 남자고 나는 키가 작고 여잔데? 어떻게 네가 나랑 똑같니?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밀가루는 그럼 이 친구 입장에서는 너랑 나만 둘이 아닌 하나가 아니라 하늘, 바다, 구름, 빌딩, 땅, 산과 들과 우주와 온 천지 밀가루 아닌 게 없어 만들어진 건 이건 모양이 아니야 이 모양이 그대로 밀가루야 그렇게 하면 이 친구는 왜? 왜 모를까요? 본인이 밀가루면서도 밀가루인 줄 모르는 이유는 지금까지 밀가루인 본성을 보지 못하고 본바탕을 보지 못하고 모양만 봤단 말이에요 모양 밀가루가 빚어진 모양 예쁘게 빚었는지 못나게 빚었는지 사람 모양으로 빚었는지 빌딩으로 빚었는지 그 모양만 쫓아가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 원천 소스 밀가루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양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모양만 보고 살았단 말이죠 모양이 나온 그 당처를 보지 못하고 그 당처는 어떤 당처에요? 당처가 당처랄 게 모양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나온 자리는 양자 물리학에서도 그래요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어떤 양자스프적인 상태 있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양자스프라는 말은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딱 드러나지 않은 그냥 가능성의 상태로 있다가 이것이 무엇이든 된다는 거죠 무엇이든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텅 빈 공의 상태로 있다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는데 여기서 인연 따라 무언가가 탁 만들어져요 근데 인연 따라 만들어진 건 실체가 없어서 거기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실체가 아닌데 인연 따라 드러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인연과 인연을 가지고 제가 없는 데에서 유해서 물을 만든단 말이에요 없는데 인연이 화합하면 만들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 있는 거에 우리가 실체화 시켜서 진짜 있다라고 집착해서 그 있는 것 때문에 그걸 실제로 있다고 여기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집착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여기 그냥 이것뿐이에요 여기는 소리가 없어요 이 나무에도 소리가 없어요 나무는 나무고 이 종이 컵받침은 종이 컵받침이에요 그냥 제 손은 제 손이에요 공기는 공기에요 근데 여기서 나무도 아니고 종이 컵받침도 아니고 제 손도 아니고 공기도 아닌 여긴 전혀 없는 무언가를 인연이 화합하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나무도 아니잖아요 이 소리는 나무도 아니죠 컵받침도 아니죠 제 손도 아니에요 제 의지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인연이 화합하니까 제 3에 아무 전혀 없었던 게 갑자기 이렇게 결과를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없는 데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이 다 하면 사라진다고 해서 인연생 인연멸이라고 하고요 허망하게 생겼다 허망하게 사라진다고 하고요 여기는 실체가 없다 그래요 비실체성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진 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잖아요 잠깐 생겼지만 생긴 바가 없어요 생겼는데 여기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에 여러분 집착할 필요 있습니까? 집착할 필요 없죠 이거 취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죠 이거 듣기 싫다고 막 신경질을 낼 필요도 없죠 근데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요 어떤 소리는 너무 더 듣고 싶어서 자꾸 해주세요 하고 어떤 소리는 듣기 싫어서 심지어 정신평까지 걸리잖아요 이런 소리가 이 위에서 계속 들리면 윗집 사람을 칼득을 쫓아가기도 한다니까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소리를 내가 실체화하기 시작하면 그게 내 인생에 진짜 있는 것처럼 창조가 돼버리고 그게 진짜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창조가 되고요 그걸로 인해 칼부림까지 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실제화 된단 말이에요 관념에 의해서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가진 칭찬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라고 괜히 기분이 좋다니까요 막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다니까요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막 험담을 하면서 막 욕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엄청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님이 한 말이기 때문에 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저 스님이 뭔가 알 건데 알고 하는 말이겠지 하고 막 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라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 어떤 소리 파동일 뿐인데 내가 관념으로써 그 소리에 심각성을 부여한 거예요 여러분 스님이 여러분한테 가서 망하겠는데 이러면 이러는 거 하고 저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가 아줌마 망하겠는데요 하는 거 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이제 내가 관념으로 관념으로 스님은 뭔가를 알기 때문에 저런 말을 했을 거야 하면 그 말이 나에게 엄청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초등학생이 하면은 참 뭣도 모르는 애가 뭘 한다고 하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똑같은 스님이더라도 저 스님을 내가 안 믿는다 저분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폄하하는 스님이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안 믿겠죠 근데 내 마음에서 영향력이 있다라고 내가 의미부여한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면 엄청 상처받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요 한방에 훅 가게 만드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봤거든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서 갑자기 여러분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 간단하다니까요 실제로 이거를 써먹는 나쁜 놈들도 있고요 전 그것 때문에 알았죠 아니 어떤 도인 행색을 한 사람이 털도 막 나고 이렇게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뜬금없이 지나가다가 집에 불쑥 들어와서 그러더래요 이 집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어서 들어왔다고 하면서 뭐지않아 죽는다고 뭐지않아 죽을 인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 아니겠어요? 도인 행색을 한 사람이 뜬금없이 찾아와서 당신 곧 죽겠다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휙 나가는 빠르게 나가지도 않고 슬금슬금 나가더라는 거 그 말하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붙잡죠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 뭐 이걸 하고 저걸 하고 하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제가 입에 못 담을 정도의 얘기를 했다니까요 진짜 저렇게 까지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면서 저런 걸 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하고 제가 반문을 했더니 그때는 그냥 진짠 것 같았대요 근데 지금 스님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말도 안된 소리네요 정말 어이없는 말이네요 그러면서 막 분노를 하시는 것도 이제 아니까 이제 여러분한테 누가 와서 약간 어떤 분이 와서 단명협이다 곧 죽겠다 이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뭐 꼭 이 스님 같은 분이 아니라도 여러분한테 의사가 오진을 해가지고 죽을 병이다 이러면 얼마나 지옥이겠어요 다음 주에 다시 다른 큰 병원 가서 진찰했는데 오진이었다 그 오진인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 얼마나 완전 지옥이죠 완전 지옥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얄팍해요 금방 깨뜨려져요 근데 그게 뭡니까 다 인연이 화합한 거잖아요 인연이 화합한 거잖아요 내가 의미부여 한 거잖아요 내가 의미부여 해놓고 그 사람의 말에 권위를 부여해놓고 그 사람의 말에 내 스스로 휘둘리기를 자청했단 말이에요 원질적으로는 다 이와 같은 거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좋은 거에요 나쁜 거에요 내가 의미부여하기는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근데 여기다가도 사람들 의미부여를 하거든요 집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럼 어떤 시골 어르신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니까요 자꾸 원소리가 딱딱하고 난대요 뭐 그냥 낫겠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뭔가 이 집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는 거 같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더란 말이죠 여기가 옛날부터 센터라던데 이런 터에서는 어지간한 사람은 살아남기 어렵다던데 그냥 집 사서 들어간 건데 거기에 뭔 센터가 있고 모르겠어요 모양의 세계에서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모양을 따라가면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듯이 모양의 세계에는 그런 게 다 있다고 하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 모양의 세계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하는 말은요 모양의 세계를 싸그리 무시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런데 본질은 본질을 얘기하는 거에요 본질은 좋은 땅 나쁜 땅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는 부리법인데 좋은 터 나쁜 터가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본질은 다 부처인데 그런데 현상 세계에서는 다 나뉘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이 현상 세계에서 다 나뉘어지는 그것만 알며 살았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이 한마음에서 드러난 모양만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뭐 이런 소리는 듣기 싫고 부드러운 소리는 듣고 싶고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은 싫고 저런 사람은 좋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쫓아가면서 그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본래 부처인 측면은 관심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양의 세계에 살게 되면 실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인연따라 이렇게 생겨난 걸 가지고 의미 부여를 해서 내가 부여하는 의미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거에요 자승자박으로 무승자박으로 자기가 자기를 묶은 거에요 자기가 자기가 자기를 묶습니다 뭔 도사 같은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진짜인 것 같은 그 마음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는요 그 의미 부여하는 거 있잖아요 이 본질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의미 부여하는 거에 되게 심각하게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그게 우리 삶의 전부에요 전부 그 어떤 시그널 그런 거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거기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일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자기가 의미 부여를 해놓고 나서 그것 때문에 벌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벌벌벌벌 떨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습니다 아 그거 모양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떨 필요 없습니다 자유롭게 사세요 얘기를 해드려도 못 믿어요 어떤 분들은 못 믿어요 자기 생각이 만들어 놓은 그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미신을 믿으면서 미신에서는 그걸 하면 예를 들어 옛날 선왕당 문을 열면 안 된다 뭐 선왕당에 가서 어떻게 하면 너 큰 천벌받는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있다 쳐요 그럼 본인은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내려오는 미신 이거에 의하면 자기는 큰일 날 짓을 한 거예요 곤란 제가 선왕당에 무슨 선왕당이 있어요 나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본인은 그냥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겉모양에서는 선왕당도 있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은 그냥 나무에요 나무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는 자기가 부여하는 거지 의미는 자기가 부여하잖아요 물론 물론 이제 모양의 세계에 취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반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몰라서 그래요 나무도 작은 나무는 영혼이 별로 없거나 이렇지만 큰 나무 몇백년 오래된 나무는 그 나름의 영혼이 있어요 그건 함부로 봬도 큰일 나요 이거를 실체화 시키면서 이 관념을 실체화 시키면서 산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모양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양 너머를 모양 이전을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양의 세계에서는 인과의 세계에서는 모양의 세계는 인과의 저촉을 받아요 모양의 세계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미신이나 이런 것들 무조건 싸그리 무시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본질을 알면 그건 그거대로 어떤 그 마을의 풍습이라면 그걸 지켜주는 게 도리죠 지켜주고 한다 그러나 근원에서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두려워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죠 자유롭겠죠 그걸 존중해 주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하나 예를 들기 뭐하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혹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특정 문화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미신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두려움에 떨며 사는 사람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거의 오죽하면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도 하도 오랫동안 그게 맞다라고 딱 익혀왔으니까 못 놓더라고요 이 차별의 세계 이 법은 이심전심 할 때 이 마음은 이 차별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양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양의 세계는 실제 의미라는 게 없는데 자기가 의미를 붙여요 특정 문화에서 특정한 의미를 붙인단 말이에요 불상에다가 의미를 붙이잖아요 불자들은 거룩하다 성스럽다 뭔가 가피를 내려주신다 이런 의미를 붙이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그걸 깨라고 불교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단하천연선사는 불상을 나무 목불을 그냥 도끼로 쪼개다가 불을 떼고 뜨끈뜨끈하게 산단 말이에요 또 옛날에는 법당 중앙에 이렇게 성상이라고 해서 보살상이라든지 문수보살상이라든지 이런 걸 딱 부처님처럼 모셨단 말이에요 법당에 오자마자 큰 스님께 인사부터 드리는 게 아니라 오자마자 그 불상 보살상 목위에 올라앉았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또 스승은 저 녀석이 아주 천연하구나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던 그 낙차가 어디 있겠느냐 본뜻이 어디 있겠냐 부처라는 것도 상이잖아요 상 모양이잖아요 존중하는 거죠 부처님을 존중하고 삼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이러다가 만약에 여러분 아들 딸을 데리고 절에 왔는데 놀러 왔어요 근데 아들이 못 모르고 엄마가 밖에 나가서 스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동안 절에 가서 막 법당 올라가 뛰어 놀다가 부처님 이러고 있는데 손가락 하나 딱 깨뜨려 먹었어요 도는 둘째 치고 부처님 손가락을 깨뜨린 아들이 돼가지고 이제 마음속에서 부처님 몸에 훼손하는 죄 누가 그러더라니까요 이건 오역죄다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한 죄 이건 오역죄 중에 하나거든요 엄청 두려움에 떤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어떻게 부처님 몸에 피를 낸 거예요 플라스틱 하나 플라스틱이 금방 깨졌겠죠 아마 도리든지 그 플라스틱 하나 나간거지 부처님 아이가 부처님 깬 거 아니에요 그냥 플라스틱 하나 깨뜨려 먹은 거예요 그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그거를 생각하면서 막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된다 물론 저래 저래 이게 좀 그 깨뜨린 거 어떻게 다시 해야 되니까 좀 그건 어떻게 좀 들겠지만 근데 심리적으로 그렇게 부담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 모양이에요 모양 모양의 세계 모양의 세계에 걸려 들어갈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건 전부 다 자기가 의식으로 만든 거예요 의식으로 그러니까 고룩하다 고룩하지 않다가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성직자 아 이런 말이 진짜 참 어찌 보면 현실에선 우리가 그렇게 성직자라는 것을 이렇게 현실에선 그 뭐 나름 이렇게 하죠 그런데 성직이 있다는 말 자체가 비종교적인 말 아니에요 어떻게 성직이 따로 있고 속된 직업이 따로 있겠어요 어떻게 성직이겠어요 뭐 출가했다고 그게 성직이에요 성스러운 직이면 뭐 직장생활하는 사람 성스럽지 못한가요 부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목사 신부 스님이 됐다고 바라문이 됐다고 그게 성 그게 성 성스러운 게 아니다 바라문이라고 성숙한 게 성적 성스러운 게 아니다 진정한 성스러움은 어디서 나오느냐 행위에서 나온다 이랬어요 출가인이라고 무조건 성 성스러운 게 아니고 바라문이라고 무조건 성스러운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위가 성스러우면 성스러운 사람이고 그 사람의 행위가 삿대면 아무리 스님이고 아무리 바라문이라도 그 사람은 삿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성직자다 수행자다 스님이다 라는 것은 이제 불법성 삼보 이러잖아요 승보 승보는 무엇이 승볼까요 내가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겠다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야 말겠다 하는 간절한 발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나뿐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내가 이 괴로움을 해결하도록 해주겠다 하는 이 발심 발심이 있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스님이죠 승보죠 여러분들도 똑같은 승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서산 스님도 서산대사가 지금의 시대는 또 미래 시대는 승복 입은 도적대들이 등장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성스러운 스님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승복 입은 도적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불교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은 스님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자세로 살아야 상을 깨는 자세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수행자라니까요 내가 공부인이고 내가 스님하고 똑같다니까요 그 마음에서 그 똑같음이 나와요 마음에서 승보 여러분이 승보예요 불법승 3보가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알아야 돼요 스님들만 승보가 아니라고요 이 법의 본질에서 본다면 당연히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에 얽매면 안 돼요 상에 이 모양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신도님들끼리 신도님들끼리 서로 욕하는 것보다 신도님들이 스님을 욕하면 더 큰 과보를 받는다 이게 이제 약간 종교에 종교에서 주로 써먹는 협박이에요 방편이지 방편 스님들 욕하면 더 큰 과보를 받는다 그럼 이제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그 말은 공부하는 사람에게 대출심 그러지 마라 하는 얘기지 예를 들어 실제로 스님한테 욕하면 더 큰 무조건 절대적으로 더 큰 지옥에 가고 제가 자한테 욕하면은 덜 약한 지옥에 갈까요? 제가 이제 누가 이런 질문을 해와가지고 와 사람들한테 이 스님이라는 상이 엄청 크구나 스님한테 조금 뭐 잘못한 게 옛날에 그것도 벌써 옛날에 그 스님한테 조금 뭐 좀 잘못했던 게 이분한테는 평생 막 상처처럼 크게 남아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 스님은 어쩌면 이미 다 끝났고 그 스님 지금 현재 살아있는 분도 아니신데 너무 큰 어떤 그 죄의식이나 상처 이렇게 있더란 말이죠 근데 그분은 그 스님이기 때문에 더 큰 죄의식에 사로잡히더란 말이죠 스님이라는 게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뭐 스님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한 존재에게 내가 좀 잘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참여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그 상을 가지고 평생을 트라우마처럼 안고 있다란 말이죠 불교의 근원에서는 어떤 차별이 없어요 삼천대천세계 삼나만상이 다 불이법이에요 불이법은 뭐예요? 둘이 아니다 평등하다 똑같은 존귀함을 가지고 있다 그럼 부처님이 일성이잖아요 천상천하 유하독존이다 아니 나만 독존이라는 얘기를 하시겠어요 부처님이 그 나가 누구예요? 이 법신 비루자나 법신부를 나라고 해요 여러분의 진정한 본래미는 뭐 그게 천상천하 유하독존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풀 한 푹인 풀 한 푹이대로 못난 사람 못난 사람대로 잘난 사람 잘난 사람대로 잘났다 못났다라는 분별 없이 모두가 존귀하단 말이에요 그 존귀함은 그 어떤 걸로도 훼손될 수 없어요 동등해요 완전히 동등해요 줄제가가 인간과 자연이 인간과 동물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남자 여자가 완전히 동등하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불자지만 행동이 영 별로인 사람보다 교회 성당 열심히 다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정말 진짜 고룩한 삶을 사는 교인들 천주교 신자분들 계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그러니까 종종 그런 분들 뵙잖아요 물론 이제 교인분들 천주교 분들 중에도 이렇게 오히려 성직자분들인데도 오히려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신도님들이신데 천주교 기독교 신도님들이신데 정말 와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저렇게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일 때가 있어요 편협하지도 않으면서 정말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존중과 배려와 사랑 이런 것들이 삶 속에 쫙 깔려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와 정말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불자예요 제 눈에 보기에는 그 사람들의 아주 정말 열심히 간절히 믿고 있는 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게 너무나도 아름답죠 이게 삶이거든요 불교는 불교라는 이름 모양은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를 통해 이 깨달음을 통해 마음 공부를 통해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어떤 삶으로 구현될 것이냐 얼만큼 내가 괴로움을 소멸하고 삶으로 되돌아와서 살 것이냐 이게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내가 불자라서 내가 계를 받았느냐 본명이 있느냐 뭐 내가 절에 가서 얼마를 시주했고 뭐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자신의 삶이 괴로움 없는 삶을 사느냐 이게 불교이냐 아니냐를 마음 공부를 진짜 했느냐 안 했느냐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불교가 없어요 종교가 없어요 성당 교회 다니면서 아니면 종교 없으면서 혹은 이슬람교를 다니면서도 정말 누군가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사랑을 나누면서 자기도 마음이 되게 자유롭고 어디도 걸리지 않고 그러며 산다면 그 사람은 종교가 불교가 아니더라도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또 이게 이제 요즘에 트렌드에요 서양은 이미 벌써 그렇게 돼서 뭐 유대교는 얼마나 당신 종교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해요 그런데도 유대교이면서 실질적으로 마음 공부 불교 공부를 하는 수행을 하는 사람을 뭐 주부라는 신조어가 있을 정도로 한두 명 정도가 아니라 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교는 유대교지만 나는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위대해서 이걸 내 삶에 내 현실에 공부로 삼는다 기독교면서 불교 수행을 하고 천주교면서 불교 수행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인조는 말 그대로 정교도 융합 통섭이에요 왜? 사실은 정교라는 틀은 그 정교가 아니에요 정말 정교라면 모든 틀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불법이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인데 이 불의법인데 이 마음 하나뿐인데 마음 하나에서 모든 게 나왔는데 이건 다 모양일 뿐이에요 십자가 교회 이게 다 모양이에요 모양 모양이잖아요 모양 십자가가 딱 있다 이게 부처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가 모든 모양이 다 부처인데요 십자가면 파도 아니에요 파도 바다 위에서 나온 파도 아니에요 파도가 십자가로 쳤든 만자로 쳤든 똑같은 바다인데 절은 성스럽고 교회는 성스럽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다 모양이에요 모양 모양의 세계를 쫓아가면 우리는 좋고 나쁜 거 옳고 그런 거에 막 끌려다녀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모양의 세계에 살다 보니까 모양을 완전 무시할 수 없어요 제가 무시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무시할 수 없지만 그 모양을 다 존중해주고 살되 그 근원이 아 텅벽 공하구나 그 사실을 딱 알고 있으면 끌려다니진 않아요 그게 나를 괴롭히진 않아요 괴롭히진 않아요 아 실제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게 아무것도 없는 공에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몸도 이거예요 여러분 성격도 이거예요 여러분 느낌 감정 생각 자기 가치관 의지 의식 전부 다 이거예요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 거예요 쥐일 게 없어요 근데 특정한 생각을 딱 쥐고서 나는 보수주의자야 나는 진보주의자야 나는 불교신자야 이런 걸 하나 딱 쥐어놓고 이거에 누가 나의 공격하면 공격당한 것처럼 분노하잖아요 이건데 이거 왜 분노래요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갈 건데 누가 나도 욕을 했어요 이거랑 똑같지 않아요? 욕설이 왔다가 갔어요 근데 왔다 간 욕설이 나예요 욕설이 왔을 때 온 줄 알고 욕설이 갔을 때 떠나간 줄 아는 여기서 욕설이 훼손되지 않는 또 칭찬 들었을 때 막 기분 좋아요 칭찬이 돌아가면 또 칭찬 듣고 싶어요 그런데 칭찬이 왔을 때 여기 회원 훼손되지 않는 여기서 욕이 온 줄도 알고 칭찬이 온 줄도 알고 여기 간 줄도 알고 칭찬이 간 줄도 알고 여기서 늘 변함 없이 움직임 없이 욕도 받아들이고 있고 칭찬도 받아들이고 있고 또 왔으면 좋겠다고도 얘기하고 욕은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도 느끼면서 그 모든 것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어디에서 어느 바탕에서 일어난 말이에요 왔다 가는 그 소리가 나으냐 감정 우울함이 왔다 갔다 기쁜 일이 왔다 갔다 그럼 그 우울함이 나으냐 우울함 왔다 가는 손님이잖아요 나는 우울해가 아니죠 나는 가난해 나는 부자야 그게 아니죠 부자나 가난은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부자일 때든 가난일 때든 상관없이 부자가 왔다 가는 걸 목격하고 목격하는 자가 따로 떠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걸 여기서 그냥 가난이라는 분별을 일으키는 그놈이 여기 늘 변함 없이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부자 가난은 왔다 가는 거지만 왔다 가는 건 내가 아니에요 여기서 부자인 줄도 알고 가난한 줄도 아는 변하지 않는 불생불멸하는 딱 자기 주인공이 여기 있으니까 그놈이 우울한 줄도 알고 우울함이 떠나간 줄도 알고 내가 10대다 하고 알고 내가 20대구나 하고 알고 내가 성공했구나 하고 알고 실패했구나 하고 알고 그 왔다 가는 건 전부 다 모양이잖아요 부자라는 모양이 왔다 가고 그것도 실제 그것도 부자가 진짜 왔다 가는 것도 아니죠 내 관념에서 부자죠 실제 부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법회 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관념이 부자예요 관념이 실제 부자나 가난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배고프면 밥 먹을 뿐이에요 부자도 밥 먹고 가난한 사람도 밥 먹어요 그냥 먹을 뿐이에요 근데 생각으로 먹으면서 난 이거밖에 못 먹고 하고 비참한 생각을 가지고 난 돈이 없으니까 더 먹고 싶지만 못 먹는 거 하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먹으니까 그런 거지 그 생각이 없으면 배고파서 먹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옛날에 비해서 욕망 같은 게 많이 좀 이렇게 옛날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식욕 같은 것도 옛날에 막 맛있는 거 먹어야 됐다면 뭐 그냥 먹으면 돼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냥 뭐든 근데 입에는 잠깐 닳지 몰라도 몸에 안 좋은 건 막 먹는 거 보다 어차피 먹으면 속에 들어가면 똑같은데 기왕이면 뭐 맛이 별로 없어도 그건 몸에 좋은 거 그냥 오이를 하나 잘라 먹어도 홍당물을 잘라서 그냥 씹어 먹든 양배추를 그냥 잘라서 그냥 찍어 먹어도 사과 하나를 먹어도 그냥 그걸로 충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뭐 거기에 막 가공을 한 채로 먹지 않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모양의 세계 내 관념이 만들어 놓은 모양의 세계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 모양의 세계 나다 너다 하는 모양 이 세상 모든 것도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하고 막 개념을 만들어 놓고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모양의 세계에 빠져 가지고 사느라고 모양이 드러나기 이전에 그냥 이뿐인 세계 뿐인 세계 볼 뿐이고 들을 뿐이고 이뿐이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이게 다잖아요 그냥 이뿐이에요 그냥 이게 이게 전부에요 여기 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없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게 드러났다는 걸 또 모르진 않아요 공적한데 영지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이 첫 번째 자리에서 아는 이게 다 아니에요 이게 이게 전부잖아요 이게 이게 전부에요 여기서 두 번째 자리 떨어져 가지고 아이 저 소리 좀 그만 내라 저 소리 듣기 싫다 하거나 저 소리 더 듣고 싶다 하는 거 그건 자기 분별이죠 그냥 뿐이에요 뿐 뿐 뿐 이거는 저 앞에서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경험 되잖아요 사실은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하고 주객이 둘로 나뉘어서 경험 되지 않지요 진짜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하나로 하나로 하나잖아요 하나로 통으로 그냥 드러나는 거지 그냥 이걸 해석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이거에요 아주 심플한 아주 단순한 근데 여기다가 우리는 온갖 관념 이미지 의미를 개입시켜가지고 좋다 나쁘다 거룩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내 인생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훌륭하다 훌륭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개입시켜 놓는 거예요 모두가 사랑스러워요 우리들 모두가 우리들 모두의 그 욕심 욕심과 집착과 욕망과 정말 안 좋은 근성들 뭐 이런 아주 안 좋은 모습들 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도 우리 모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에서는 아무 일 없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니까요 부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짜증스럽고 저런 놈들은 하면서 욕을 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나거든요 좀 좀 측은하고 안쓰럽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그 사람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가 그렇다고 그걸 또 저 사람은 성격이 나쁘니까 나쁜 놈이라서 내가 어떻게든 바꿔야 돼 하고 집착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또 역효과가 나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 사람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작게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조금 더 어떤 좀 따뜻하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좀 기여해질 수는 없을까 저 사람 인생에 그게 바로 세상을 밝히는 일이고 부처를 구하는 일이에요 나를 구제하는 일이고 세상을 구제하는 일이에요 왜 내가 본 그 사람의 단점 그럼 그 사람 넌 나쁜 놈이 아니고 나라는 전체적인 전체자라는 자기의 한 단점을 바라본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치유해 주는 걸 통해서 내가 치유된다니까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 얘기를 다 하기 어려우니까 또 안 믿어지니까 보시를 많이 하십시오 복을 많이 지십시오 힘든 사람 있으면 구제해 주세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구제하는 게 자기 구제하는 거니까요 나와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저놈이 안 좋은 걸 보면 나는 예를 들어 잘나가고 있고 나는 부자다 근데 저 사람들은 요즘에 그래요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진다 그래요 무슨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버는 사람은 계속 더 벌고 못 버는 사람은 더 못 번다 이런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중생적인 마음에서는 어떠겠어요 나는 집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나는 내 집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난 좋지 저 사람들은 집도 없으니까 자꾸 집값이 떨어지니까 더 가난해지니까 아 저 사람보다 내가 상대적으로 더 부자가 되겠구나 해서 옛날 같으면 되게 좋았다가도 이 진실에 눈을 뜨게 된다면 어떠겠어요 자기만 우월감을 느낄 것도 없어요 상대방의 아픔이 바로 내 아픔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조금 더 뭐랄까 아름다운 사회를 꿈꾸겠죠 특정한 사람만이 과도하게 막 잘되는 이런 것 보다도 모든 사람이 함께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어떤 특정한 어떤 정치적인 진영을 얘기하는 것 같은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냥 보편적인 어떤 보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의 정신 사랑의 정신 아 저들도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속으로 야 근데 잘 됐다 이놈아 너 나는 잘 되고 있는데 너는 난 니네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되지가 않는다니까요 아 참 안쓰럽다 아 저 사람도 잘 돼야 될 텐데 아 어떻게 하지 저 사람도 잘 돼야 될 텐데 아 상대적으로 나는 잘 됐으니까 난 됐어 하고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는 그 기쁨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안타까울 때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아 저 사람도 함께 함께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그게 나아가 잘 사는 거거든요 저 사람도 저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연결되어 있어요 실제로 옛날에 여러분 IMF 터졌을 때요 제가 아는 사람들 뭐 심지어는 형제들 중에 뭐가 문제가 생기니까 처음에는 IMF 터졌지만 저는 그때 군에 있었거든요 IMF 터졌지만 세상 얘기지 나는 군에 있으니까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상관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IMF 때 제가 되게 바빴어요 그때 힘들어하는 사람들 워낙 많아서 IMF 때 정말 쉽게 말해서 쫄딱 망아가지고 완전히 근데 주로 모르겠죠 제가 그런 사람을 상담한 마이사반 그런지 몰라도 조금 잘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돈도 없던 사람들이 다 돈 날리고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인생 완전히 피폐해진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또 가까운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또 또 제 돈도 나가고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잘못돼도 나만 괜찮으면 돼 이렇게 보통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이 세상은 나만 괜찮으면 돼 라는 세상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둘이 아니에요 정말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 나는 그래도 잘 나가니까 오히려 상대적인 더 우월감에 점점 더 높아지는데 괜찮아 이게 아니라고요 진짜 나라는 어리석은 아상 애고에 사로잡힌 사람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근원의 본성에서 본다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예요 완전히 하나면 하나는 하나를 알 수가 있어요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하나는 하나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가 하나를 어떻게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서울에서 서울에서 서울 가는 방법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 자기가 서울에 있는데 서울 가는 방법을 자꾸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방법이 없어요 서울이 어디예요 자꾸 물어요 그럼 직진심해 주는 거예요 서울을 가리켜 보이는 거예요 여기야 빌딩을 가리켜도 서울이고 땅을 가리켜도 서울이고 서울역을 가리켜도 서울이고 마포구를 가리켜도 서울역이란 말이에요 다 서울이란 말이에요 온천지 다 서울 아닌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공부는요 이심전심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인 것이 불교는 어떻게 깨닫는 것이냐 부처님 같은 보세요 여러분 인도 불교 역사에서요 부처님께서 마음을 탁 깨달았잖아요 탁 깨닫고 나니까 당신이 깨달은 내가 깨달아 놓으니까 깨달은 것을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막 설명을 할 수도 있었고 또 부처님의 위대한 점은 수많은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어도 부처님처럼 이 당신의 깨달음을요 이렇게 놀랍게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교류적으로 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근데 부처님은 놀랍게 모든 게 3박자 4박자 5박자가 다 갖춰졌어요 어릴 때 29살 출가하기 직전까지 왕자 교육을 받으면서 인도 전역에서 최고의 수학자 과학자 언어학자 모든 최고의 스승들을 다 데려와서 일대일 과외를 받을 수 있었고 또 특히나 워낙 총명한 분으로 태어났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금방 흡수할 수 있었고 그 모든 인도는 상당히 논리적이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다 갖추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다가도 아무리 그런 걸 갖추고 있어도 당신이 왕족이 아니면 왕들이나 그 당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종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왕자였단 말이에요 왕족이니까 이미 먹고 돌아가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맞아떨어졌단 말이죠 방편력이 뛰어나셨고 어떤 설법의 능력이나 이걸 교리화하는 능력 이런 게 뛰어나셨어요 이거 정말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워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셨지 참 신기해요 근데 물론 우리가 12연기 사성제 삼법인 뭐 이런 식으로 교리화된 불교는 석관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중에 부파불교에서 이렇게 정리된 거예요 쉽게 말해 교과서는 그냥 이렇게 쭉 서술하는데 그 참고서에서 보면은 이걸 막 도표화 해가지고 1, 2, 3 해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이야 이건 진짜 법이다 무상하잖아 항상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고정된 실체라는 건 없어요 계속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해 가는 걸 계속 될 줄 알고 집착한다면 되겠습니까 그건 괴로움입니다 나도 변하는 거예요 나도 계속 왔다 가는 거잖아요 몸도 왔다 가고 느낌, 의지, 의식 다 왔다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법학교 사람들이 아 재행무상이란 얘기구나 재법무화란 얘기고 일체계고란 얘기구나 이건 삼법인 아 몸과 마음이 아 색수상행식이라는 얘기구나 이건 오원 오원개공 이런 식으로 이제 교리화 시켰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은 이걸 가르치는 능력이 뛰어나시다 보니까 부처님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그냥 법문만 들었을 뿐인데 부처님 처음 오비구를 찾아갔잖아요 일주일에서 2주일 만에 오비구가 다 아랑과를 증득했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이따가 최고의 상수제자였던 마하가섭과 사례불 목건년도 또 만났는데 그들도 일주일에서 길어야 2주일이었어요 기본 일주일이나 5일 뭐 하루 이틀 만에 깨닫는다니까 다 뭐 했어요? 부처님이 명상 가르쳐줘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법문했어요 오비구 교화하는 초전법륜 그림이 절에 가면 나와 있잖아요 다섯 명 스님들 다섯 명 동그랗게 앉아 있잖아요 좌선하고 있어요? 법문 듣고 있어요 부처님 사성지 8정도 얘기했던 거예요 법문 듣고 다 깨어났어요 물론 그러나 부처님께서도 그랬어요 그 법문 듣고 깨어난 그 아랑들에게도 너가 지금 공부 다 된 게 아니다 너가 부처처럼 되려면 한참을 더 공부해야 된다 삶 속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가섭 존자 그 대단한 가섭 존자한테도 수불이 안 한에게도 야 너희들이 아무리 안 한 과라고 해도 너희들이 나처럼 이렇게 부터처럼 되려면 아직 멀었다 쉽게 말하면 도노후 점수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아랑과를 증득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업습이 남아 있어서 더 갈고 닦게 할 게 많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한 방에 도인된 것처럼 그건 진짜 우스운 얘기에요 말도 안된 소리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제자를 깨어나게 했겠어요 부처님은 내가 이 마음을 선으로 표현한다면 이 마음을 확인했다 보니까 내가 확인한 걸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해 줬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부처님을 백프로 믿는 거에요 백프로 제자들이 이 공부는요 스승에 대한 완전한 믿음 신뢰 이게 없으면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의 승가가 지금은 되게 새로운 현상이죠 이렇게 유튜브 같은데 언론 같은데다가 막 공개하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은 옛날 같으면 소리소문 없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위험한 얘기니까 어찌 보면 세상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만큼 열린 시대이기도 하죠 부처님이 당신이 깨달은 걸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을 뿐인데 제자가 어떤 자세로 들어요 저분은 깨달았고 난 모른다 나에게 완전히 저분해 하는 말에 완전 헌신한다 완전 믿는다 그리고 나를 내세우지 않겠다 나는 모른다 하고 완전 하심 겸손하게 하심하는 마음 나는 모른다 하고 그냥 완전 내맡기는 거에요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해야 돼 이 공부는 그래서 뭐 재해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건 이제 입문하기 전에는 그걸 충분히 해보는 게 좋죠 근데 이제 내가 딱 들어가서 내가 공부하겠다만 먹으면 이제부터는 종교에요 종교 이제부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러지 않고 계속 머리로 해석하면서 저 사람의 말이 맞나 틀리나 이 말은 맞고 저 말은 틀린데 계속 이렇게 머리로 판단 분별하면서 들으면 공부가 엄청 더뎌요 당연히 더뎌요 이해 돼야만 용납돼야만 믿을 거거든요 그럼 모르는 걸 나는 모른다 근데 저 사람은 안다 그럼 난 모르니까 일단 들어보자 일단 나는 모르니까 맞겠지 저 사람 말이 맞겠지 나는 모르니까 그러고 열고 들어야 돼요 그러면 너무 쉽게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 부처님 당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부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공부는 스승에 대한 믿음이면 끝이 게임 끝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이 공부의 반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부처님께서 아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건 이 공부의 전부다 이랬어요 전부에요 그러니까 좋은 부처님을 만나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깨어났잖아요 그러고 끝이었어요 인도 역사에서 거의 그때가 끝이었어요 그 이후 인도 역사에서 막 깨어난 사람들이 막 있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잘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공백이 꽤 오래됐단 말이에요 천 년 넘게 공백이 있었다가 육조해능 시대 달마를 비롯해서 달마에서부터 육조해능까지 육조해능의 직계 제자들 한 1, 200년 그 사이 600년, 700년, 800년 그 정도 사이에 부처님 당시에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선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때에 무수힘하는 제자들이 법문 듣다 깨어나는 언아대우 법문 듣고 그냥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했어요? 이 마음을 본인이 확인한 사람은 이 마음을 자기가 확인한 걸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심전심으로 이 마음에서 저 마음으로 그냥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려운 수학 공식을 제자들한테 알려주는데 본인도 그 공식을 100% 소화를 못했어요 그냥 외워서 알았어요 외워서 문제를 막 겨우겨우 푸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자에게 그 공식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그 놈까지 제대로 알려줄 수 있겠어요? 못 알려줘요 가끔 스승보다 더 뛰어난 스승은 대충 가르쳐줬는데 제자 중에 너무 뛰어난 사람이 어쩌다가 막 가물에 콩나듯이 한두 명이 그걸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너무나도 명확하게 확연하게 아는 스승이 있다면 자기가 너무 시원하게 아니까 너무 간단한 방식으로 자기만의 쉬운 방식으로 딱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려운 얘기를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실력자가 아니다 진짜 어려운 얘기를 너무 쉽게 설명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이게 완전히 체화가 됐기 때문에 너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과학자 같은 사람 그러니까 과학자 깊이 연구한 사람 고 하고 이거를 전달하는 사람은 또 달라요 전달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완전히 그거를 그냥 존재로 흡수해 버리면 너무 쉬운 언어로 쉽게 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금방 전해줄 수 있죠 여러분도 내가 확실하게 알면 자신이 있거든요 저는요 이 사람한테 알려주는 게 너무 쉬우니까 자신 있어요 내가 금방 알려줄 수 있다 좀 못다울 애들도 다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은 그런 자신감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은 운 좋게 만나면 진짜 대박이죠 인생에서 부처님 같은 분 운 좋게 만났다 이거는 뭐 그냥 깨달음을 거저 얻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 짓을 못하겠어요 그러니 그 당시 다 출가한 거예요 출가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들고 쫓아간 거예요 부처님을 그냥 부처님 어디 갈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법 하나만 보고 따라가겠다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이 이렇게 많이 발전돼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를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그래서 스승은 이 얘기 저 얘기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 얘기 맨날 똑같은 얘기를 큰일 법 하나를 이 불교는 딱 한 문제 푸는 거라니까요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가 이 텍스트 가지고도 했다가 저 텍스트 가지고도 했다가 다른 얘기인 것처럼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로 근데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 너머의 낙찰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에 걸리면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말하는 걸 듣고 그 말에 뭔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그 말을 딱 주워버리면 안 돼요 제가 하는 말도 전부 다 여러분 듣고 흘려야 돼요 그거 제가 하는 수많은 말 가운데 어떤 하나를 딱 쥐고서는 그걸 실제라고 생각해가지고 부처님 말씀 가운데 어떤 하나를 딱 쥐고는 실제라고 해서 그걸 내 인생에 어떤 모터처럼 삼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고 그렇게만 산다? 그러면 안 돼요 부처님 이렇게 해라 했다가 그것도 놔버려라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깨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방편으로 그 말을 했지만 그 말도 깨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처라는 말이 있어요 낙처, 귀결점 즉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 가리키고자 하는 낙처가 있단 말이에요 손을 이렇게 제가 가리키면 이것만 계속 보면 되겠어요 이게 가리키는 낙처를 봐야죠 낙처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면 안 돼요 달은 죽어다 깨어나도 못 봐요 말에만 걸리면 방편에만 천착하면 이걸 계속 보고 있다가 계속 이것만 관심이 있어서 이것만 보다가 나중에 문득 아는 거예요 어? 아 이게 난 이거 여기 뭐가 있나 보다 해서 여기만 계속 쳐다보다가 아 이게 지금 이걸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 끝에 저걸 보라는 얘기였구나 하고 문득 저기를 보는 거예요 저기를 달을 본단 말이에요 그걸 낙처를 확인한다 그래요 이걸 회광반조라 그래요 그래서 계속 법이 어디 있지 법이 어디 있지 하고 저기 있나 저기 있나 저기 있나 저 말에 있나 이렇게 바깥으로 모양을 세워놓고 그걸 향해 찾아다니다가 문득 여기 있나 하는 이놈이고 저기 있나 하는 이놈이고 모르겠다 하는 이놈이라는 그냥 문득 자기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알고 모르는 그 모양에 쫓아가지 않고 알고 모르는 아는 이놈 모르는 이놈 자기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딱 돌이켜서 알고 모르고와 상관없는 이 간단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이게 자기 마음을 확인하는 길이고 그러니 이거를 이거를 진짜 여러분 제가 이제 법회 할 때 준비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이렇게 문자적인 준비는 하죠 근데 이 법을 어떻게 하면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하게 아주 쉽게 막 쌈박하게 확실하게 뭔가 설명해줄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이 없을까를 나름 한때 많이 연구해 봤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요 진짜 재밌는 게 이 공부는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알려줄 수 있을까 하고 뭔가 쌈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뭔가 막 정리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 흐릿해진단 말이에요 선명할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논리로 이걸 딱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양으로 딱 취하려고 하면 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야 이건 나는 말로 할 수 없는데 나 이거 이거 절대 난 말로 못해 법회 할 때 아이고 나는 이걸 말로 얘기할 수 있는 재간이 없어 싶어요 실제 그게 맞고 어떻게 알려줄까 하고 막 머리를 쓰면 스스로 모르겠으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려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거 다 포기하고 포기하고 그냥 올라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러다 보면 어? 내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했지? 이런 방식은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방식인데 내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얘기할지 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얘기할까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 그냥 나올 말은 나오고 안 나올 말은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뭔가 이거 설명하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딱 설명해야겠어요 네모네요 정사각형이에요 바깥의 테두리는 어떻고 하나하나 설명을 딱 하겠어요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또 쉬운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참 말문이 막혀요 스스로 말을 하면서도 이게 법이 그래요 분별의 말로는 이 법을 우리 저 어떤 공식 같은 거 딱 공식화 해가지고 그 언어만 공식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제가 이 법을 깨닫는 방법 해서 책을 쓰죠 이것만 외우면 이것만 공부하면 이거 끝페이지 갔을 때 무조건 깨닫는다 공식화해서 만들어 놓죠 깨닫는 공식 견성 공식 그거 만들면 대박 날 텐데 불가능하니까요 불가능해요 만들어도 사람들은 그 언어에 사로잡혀서 왜 그 공식 만들어 놓고 공식에 사로잡힐 거 아니에요 낙처를 못 보고 그 언어를 볼 거 아니에요 손가락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그냥 통하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면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이 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저 양반이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저렇게 어느 날은 말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소리를 저렇게 자꾸 맨날 뭔가 가르치고 있는데 뭔가 하나인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겠다 근데 진짜 가르치려는 게 뭘까? 저 사람이 설명하려고 하는 게 진짜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그냥 궁금한 마음으로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심전심으로 그냥 훅 통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아 이거였단 말이야? 하고 감을 탁 잡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가 불림문자 불림문자 불림문자이기 때문에 언어를 세우지 않는다는 말은 언어를 부처님은 팔만대장경으로 수도 없이 말해놨지만 불림문자라고 또 설명한 이유는 뭐겠어요? 문자를 세우지 않았다 문자 다 세웠잖아요 근데 문자는 세우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문자에는 법이 없어요 문자에 메여서는 안 돼요 경전에 한 구절에 메워가지고 뭐 스트레스 받고 상처 받고 뭐 그것 때문에 막 평생을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문자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뭐 좋은 말이긴 한데 그게 거기도 사로잡히기 쉬워요 그래서 부처님도 계율 같은 것도 소속에는 버려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계율이라는 정해진 실체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사고 치면 사고 칠 때마다 하나씩 만든 게 계율이에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고정된 실체로 어떤 문자나 언어 경전 이런 거에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선지식 스님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인지 아세요? 이렇다 저렇다 저렇다 하고 딱 결론짓듯 얘기하지 않고요 또 전부 다 깨뜨려요 세워놨던 모든 걸 다 깨뜨려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아 이건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될 거고 저건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이건 열심히 갈고 다 될 거고 저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상을 강화시키는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책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나쁜 말은 아닌데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저거는 절대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절대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식의 구체적인 지침까지 하나하나 내려주면서 그럼 왠지 모르게 불편해요 나는 윤리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 말에 과도하게 사로잡히면 그걸 절대 하셔야 된다니까요 거기에는 절대성이 없어요 즉 쉽게 말해 어떤 종교는 술을 먹어도 된다 어떤 종교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러잖아요 그럼 그게 맞으려면 어떤 종교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 어떤 종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러거든요 그게 맞으려면 그게 절대적인 실체가 있어야 돼요 고기 먹으면 술 먹으면 절대 죄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가슴 여러분 가슴으로 한번 그냥 한번 여러분 질린 자기 가슴에서 다 알아요 여러분 자기 가슴에다가 이렇게 그냥 물어보세요 고기 먹으면 100% 절대적으로 죄가 될까요? 고기는 내려놓고 술을 먹으면 절대적으로 죄가 될까요? 술 한 모금을 이렇게 먹었어요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죄인이 될까요? 그게 절대성이 있겠어요 고작 술이라는 것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해요 술은 나쁜 거 죄니까 먹지 말고 이거는 좋은 거니까 먹어라 이런 거 채식은 좋으니까 해라 육식은 나쁘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딱 정해놓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가 정해져 있지 않는데 그게 맞으면 호랑이 사자는 천하에 죽일 놈들이에요 어느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들은 최상위 포식자 즉 한 나라를 설립한 임금들 역사를 보면 제일 성격 포악하고 나쁜 놈들 제일 많이 죽이는 놈들이 무시무시하게 죽이는 놈들이 제일 높은 자리에 결국에 올라간다 제일 나쁜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장 위대하다고 여기는 인류학자들도 역사학자들도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아쇼카 왕조차 처음에는 정복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각에서는 뭐가 위인이고 뭐가 그러냐는 말이에요 그게 이쯤 되면 모르겠잖아요 모르겠다니까요 원래 선악이 따로 없어요 텅 빈 공한 것에다가 의미라는 게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임금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사람은 죽였지만 대단하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사람 죽인 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생각이 만든 개념이에요 이 세상에는 진실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자기 머릿속에서 개념이 나오는 거지 어떤 걸 정의로 할 거냐 어떤 걸 선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나뉘는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에 답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 따라 무엇을 중요시 할 거냐에 따라서 정의의 기준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정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이 텅 빈 이 마음 마음에서 이 삼라만산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이 삼계혼기한 이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동기일심인 이 일심 이 분별 이전에 모양 이전에 판단 분별 선악 미추하는 분별 이전에 우리의 근원의 본래자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마음이라고 이름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언어 문자가 바로 분별이니까 언어 문자랑 분별을 쫓아가서는 알 수 없다 그게 이심전심 분립 문자라는 소식이에요 이렇게 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그래서 문활 약 분립 문자 이하 위심했어요 묻는다 만약 분립 문자라면 이렇게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마음을 삼아야 됩니까?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삼습니까? 답한다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공부할 거예요 이제 이 혈맥론에서는요 끊임없이 견성 자기 마음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 계속 직진심하고 있어요 가르쳐 보이고 있어요 무엇이 마음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무엇이 마음입니까? 그게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바로 그대의 마음이고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는 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묻는 내용 내가 대답하는 내용 거기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보세요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법이 뭡니까? 하고 묻든지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동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묻거나 마음이 뭡니까? 묻거나 깨달음이 뭡니까? 하고 묻거나 물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답하는 사람이 묻고 나서 답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답할까? 우린 그거 관심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저 스님이 어떻게 대답하지? 저 스님의 대답 속에 마음이 있겠구나 저 스님의 대답한 그 내용을 잘 파악해 보면 거기서 마음을 알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가 마음이다 하면 그게 왜 마음일까? 하고 그 말 속에서 마음을 찾는단 말이에요 물었으니까 답을 했으니까 답한 내용 속에 답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100% 생각하잖아요 그 모양 쫓아가는 거예요 말 쫓아가는 거예요 불린 문자가 아니에요 스승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스승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스승이 답하고 있는 그게 마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을 하든 뜰앞에 잔나무 하든 뜰앞 하든 뜰앞에 측백나무 하든 뜰앞에 소나무 하든 뜰 뒤에 개나리 하든 마삼근 하든 밥이나 먹어라 하든 너 어디 사니 하든 차 나 한잔 해라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말의 내용의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의 내용의 법이 있지 않아요 마삼근 할 때 마 할 때 마하는 이게 마음이에요 삶하는 이게 마음이고 스승이 스승의 입에서 말 떨어지기 전에 자기에게서 그 답이 있다 그래서 질문이 바로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마음을 삼습니까 무엇이 마음입니까 무엇이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입니까 할 때 이게 마음이고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질문하고 어떻게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늘 이렇게 쓰고 살잖아요 질문도 하고 말도 하고 배고프다 하고 이 마음 가지고 보고 이 마음 가지고 듣고 마음 가지고 느끼고 감각하고 생각하고 길을 걷고 이 마음이 다 하잖아요 마음이 아까 아침 먹은 거 소화시키고 있고 여러분 나이도 들게 하고 있고 이 마음 하나가 한단 말이에요 마음 하나가 해요 마음 하나가 여러분이 지금 손을 이렇게 이렇게 껌질락 하시든 저쪽에서 고개를 끄덕 끄덕 하시든 이쪽에서 꾸벅꾸벅 졸든 이게 한 마음이 동기 일심 일심이 여러분 마음 여러분 마음 제 마음 다른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이 대기 대용으로 우주 전체가 바로 마음이에요 이게 대기 큰 기관 마음이라는 기관이 대용 대용으로 전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작용이라 그래요 여러분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 게 전체 작용이에요 제가 숨 들이쉬고 내시는 게 전체 작용이고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게 이 마음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거는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냥 실체가 없어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똑같은데 얘가 뭘 자기 자기가 있어요 뭔가 자기라는 실체를 해가지고 뭘 하겠어요 얘가 아까 이 소리 보고 좀 이따가 왔다 갔다 해보라고 그랬어요 나이도 먹고 밥도 먹고 말도 하라고 해보세요 제가 뭘 하겠어요 법이에요 법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내가 한 줄 알았잖아요 어? 나는 내 개성이 있는데? 저 사람과 난 다른데? 어떻게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은 마음이야? 그 한 마음이 어떻게 저 사람도 쓰고 나도 쓰지? 말이 돼? 말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게 나라고 느끼는 이유는 내가 살아오던 습, 습, 업, 습에서 업식이라 해가지고 업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가 다르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행위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배운 게 다르잖아요 식이 다르잖아요 업이 다르고 식이 달라요 반복하면서 살아왔던 식이 다르니까 나는 그 반복하면서 살아오면서 배워왔던 업식이 달라서 업식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착한 엄마 아빠 밑에서 산 아들은 어떤 일을 봤을 때 착한 쪽으로 반응을 하고 좀 이기적이고 좀 욕도 하시고 이런 부모님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 그런 반응을 해요 어? 아닌데요? 저는 착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늘 착한 짓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쁜 말도 한마디 했는데요 그거 왜 했을까요? 그게 완전 인연 때문에 했어요 어떤 인연이었겠어요? 그렇게 확 반전하는 행동을 할 때는 왜 하는지 아세요? 내가 늘 똑같은 걸 하다가 어제 누가 한마디 나한테 했거나 너는 맨날 그러더라 뭐 변화가 없어 이랬든지 아니면 TV에서 뭔가 너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든지 무조건 착한 사람 컴플렉스도 좋은 건 아니다 라는 말을 들었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여기에 뭔가 나의 이익이 걸려 있던지 아니면 뭔가 인연이 딱 와버리면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기도 해요 근데 그걸 자기는 자유의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였다 인연 따라 흩어지는 거예요 반야심경에 부처님 가르치면 오온이 공하다라는 게 수상행 행원이 의지예요 행원이 의지 의지작용이에요 욕구 의지 그게 공하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기 욕구가 정해진 계속 가는 욕구가 있습니까? 없어요 옛날에 제가 한때 여행 엄청 가고 싶고 막 이러더니 전혀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가나 마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의지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때는 그게 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내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의지도 계속 달라져요 나이 들면 또 하고 싶지 않아 지기도 하고 의식도 계속 바뀌고 뭘 가지고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할 수가 없는데 신기하게 이렇게 보고 보고 해석하는 건 내 업식이 하지만 보는 이 자체 듣는 이 자체 분별 이전에 첫 번째 자리에서 보고 듣고 알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반응하고 뜨거운 물 오면 앗뜨거 하고 이거 완전 전자동 아닙니까? 심지어 여러분은 운전하려고 차에 딱 앉아도 운전 전자동으로 해요 나는 딴 거 하고 있었는데 라디오 듣고 딴 거 하고 있었는데 딴 생각 심취하고 있었는데 가봐 보니까 도착해 있어요 이 손발이 전자동으로 그냥 운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마음이 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내 에고로서의 마음 내 개인 개체적인 자아의 마음이 한 게 아니라 걔가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분별 이게 옳고 저건 그러고 이건 좋은 일 저건 나쁜 일 막 분노하고 화내고 탐진 짓 삼덕심 일으키고 하는 이거 안 하면 절대 안 돼 하고 고집하고 이러는 거는 이제 자기 애고가 하는 거죠 근데 근원적으로 그 애고의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애고의 작용 이전에 그냥 보는 듣는 말하는 질문하고 행동하고 배고프고 길을 걷고 이 모든 하나는 일곱, 일, 두 쪽 누가 하냐는 말이에요 뭐가 하냐는 말이에요 마음이 한다 마음이 마음 하나가에요 마음 하나가 이게 진짜 자기에요 자기 본래 면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본래 면목이 여러분 거 제 거가 달라요 여러분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우리는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한 마음이 지금 이렇게 사는 거니까 이 한 마음이 가난하게 살고 한 마음이 부자로 살아요 한 마음이라는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이 저 가난한 육신을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배고프면 나도 모르게 첫 번째 자리에서 첫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전부 다 너무 힘들고 찢어지는 사람을 내가 보면 어때요 누구나 첫 번째 자리에서는 나도 모르게 줘야지 도와줘야지 바로 반응이 나와요 사실은 자동 반응이 누가 옆에서 뭐가 떨어지는데 그 사람 머리 위에 떨어질 것 같다 모르고 알고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자동 반응을 확 잡아줘요 그건 자동 반응이에요 그냥 그건 자동 반응은 뭐에요 하나에요 하나 하나에서 무조건 돕는 거에요 자비에요 금강경에 보면 처음엔 무슨 보시바람일 얘기 계속 나와요 버블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보시바람일을 하라래요 삶 자체가 보시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게 법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리 동체들 배심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바람일에서도 보시바람일이 제일 먼저 나와요 보시바람일 하라는 게 아니라 자성을 깨달으면 이 한마음을 깨달으면 그냥 저절로 삶의 보시에요 그게 그래서 보시바람일을 제일 바람일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1, 2라고 써있는 처음 시작하는 부분 중간인데요 묻는다 만약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삼습니까 답한다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고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는 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나에게 마음이 없다면 어찌 그대에게 대답할 수 있으며 그대에게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수 있겠느냐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다 시작 없는 옛날부터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모두 그대의 근본 마음이며 근본 부처이다 마음이 곧 부처라 함이 바로 이와 같느니라 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 그게 그대의 마음이고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물을 수 있겠느냐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다 이제 이런 말을 우리는 하죠 방편으로 이 시체가 시체가 말을 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이 몸이 말을 하는 거라면 내가 딱 죽더라도 죽고 나자마자 바로 이 시체가 말을 하면 듣고 보고 듣고 해야 될 거다 몸이 하는 거라면 그런데 몸이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한다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불교 경전에서는 항상 마음이라는 게 나올 때 이게 이제 진여심을 말하느냐 또는 생멸심을 말하느냐를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진여심을 말하죠 이 한마음 일심 하듯이 이 진정한 자기의 본래 면목 이걸 이제 법 자성 불성 본래 면목 주인공 혹은 이제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에서는 이 본래 면목을 마음이라고 이름 붙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교리적으로 좀 쉽게 설명해 본다면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이 마음은 분별한 마음이죠 분별심입니다 분별심 그래서 우리가 중생심으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중생심으로서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번성으로서의 마음을 얘기한단 말이죠 중생심으로서의 마음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반야심경에 보면 초기경전에서 색수상행식 할 때 수상행식 즉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거를 이제 마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우리 중생들은 즉 이게 이제 수상행식이라는 게 중생의 마음입니다 중생심이죠 근데 이제 법에서는 이 중생심이 아닌 그 열애심 진여심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마음이라는 말을 써요 이 마음 수상행식이라는 마음 가운데 수상행은 이 식에 종속된다 그래서 식이 신왕이라 그래요 신왕 마음 가운데 이 네 개의 마음 가운데 왕이 되는 걸 식이라 그러고요 나머지 세 개는 심소 마음의 부수적인 것들이라고 그러거든요 느낌, 생각 느낌과 생각을 통해서 의지작용을 일으키고 또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감정, 감성적인 기초 데이터 또 이성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 분별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상을 파악해서 아는 마음을 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식, 그리고 신왕 부파불교에서는 심왕이라고 해서 마음의 대장, 대장이다 중생심으로서의 마음은 식인 거예요 식 근데 이 식을 불교에서는 분별심이라고 부릅니다 분별심 아르마리 그래서 대상을 파악해서 아는 마음을 식이라 그래요 이걸 보고 컵과 이게 다르게 생겼잖아요 아, 이건 시계구나 아, 이건 컵이구나 컵의 고유한 특성 시계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분별해서 이건 컵인지 이건 시계인지 나이고 세상이고 남자고 여자고 부자고 가난하고 그런 식으로 분별해가지고 이것과 저것을 둘로 구분해서 아는 마음 분별심이라고 그래요 알, 식자를 쓴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그 분별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별의식을 분별심이라고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분별심이 아니라 무분별심입니다 무분별심 그리고 분별지가 아니라 무분별지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보통 우리는 분별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중생의 마음을 분별해서 아는 마음 분별의식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인도에서는 순수의식이라고 말해요 순수의식 분별하기 이전의 의식이다 분별이 들어가지 않은 의식이다 순수한 분별로 오염되기 이전의 순수한 그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이 마음짜리 마음, 본성 불성으로서의 마음 이것을 의식이라고 또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불교에서는 의식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이유는 분별의식과 순수의식이 헷갈리기 때문에 중생심과 진열심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헷갈리기 때문에 의식이라는 말은 잘 쓰지는 않는데 말이야 뭐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말에는 우리가 크게 걸릴 필요 없어요 그 말의 낙처가 중요한 거니까 그 어떤 분들은 그 특정한 용어가 나오면 일단 소스라치게 막 싫어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 낙처를 잘 쓰면 되니까 그 예를 들어 뭐 불교는 무하다 그래서 초기 불교를 강력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선사 스님들이 자꾸 참나 참나 하니까 거기에 막 소스라치게 일단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참나 라는 말을 쓰는 자체가 비불교적이다 그래서 일단 안 들을 제끼는 거예요 저건 외도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사회비 외도다 이런다니까요 어른 스님들이 참나 라고 했다고 근데 그 그 말의 낙처를 봐야지 그 용어 하나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그런 데에는 이게 좀 법을 선하는 분들의 뭐랄까요 세련미가 없달까 이래서 그럴 거예요 아마 묵직하게 그냥 밀고 나가니까 이 세련미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세우면 세운 것을 스스로 잘라야 되거든요 깨뜨려야 되거든요 스스로 이렇게 깨뜨리는 그거를 좀 안 하게 됐을 때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왜 식이라고 했느냐 식은 아는 마음이잖아요 알아차린 아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 중생들의 분별해서 아는 마음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을 구별해서 크다 작다 알잖아요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남자다 여자다 알잖아요 이건 분별해서 아는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전부 이거를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 아는 마음으로 세상을 안다 마음을 가지고 하지 할 때 그 마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뭘 마음이라고 했느냐 하면 분별하는 마음을 마음이라고 알았단 말이에요 분별심을 그래서 나야 난 남자고 나이가 몇이고 키가 얼만큼이고 나는 돈이 얼만큼 있고 나는 경제력은 어떻고 내가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 어딜 나왔고 어떤 부모님 밑에 아들로 태어났고 직장은 어딜 다니고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그거 다 분별하는 거잖아요 분별의 나잖아요 분별의 나 근데 이 분별에서 분별해서 아는 거 말고 지금 여기가 우리가 나라고 할 때 분별해서 아는 그 나 말고 분별하기 이전에 분별이 아닌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해서 생환경을 가지고 필터를 걸러서 분별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나를 인식하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실상을 실상을 그리고 실상을 본다 그래요 그래서 인사선생님께서 반야심경에 그 깊은 반야를 행할 때 그 깊은 반야는 그냥 깊은 반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른다 실상을 비춰보는 그런 어떤 반야라고 탁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실상을 보는 거예요 실상을 보는 우리는 허상만을 봤단 말이에요 크다 작다라고 했을 때 이건 우린 크다라고 알고 있고 이건 작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짜 큰지 알 수 있냔 말이에요 더 큰 사람들 사이에 가면 우리는 작아지는데요 그럼 내가 큰지 작은지라고 그걸 가지고 나를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이죠 나보다 작은 사람 사이에 있을 때나 내가 크다라고 규정되지 큰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나는 작다가 나를 규정하는 말이 되거든요 그럼 나는 크다도 아니고 작다도 아니죠 내가 크거나 작은 것은 상대적으로 어떤 인연이 오느냐에 따라서만 상대적으로 임시로 크다거나 임시로 작다고 규정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가명이라고 그래요 가짜 이름이란 말이에요 크다 작다 이름은 가짜란 말이죠 그래서 연기적으로만 임시로 그럴 뿐이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게 이와 같단 말이에요 나는 키 큰 사람이야 이거는 분별이죠 진짜 실상을 드러내지 못하죠 실제 여기서 드러나 여기 진짜 진짜는 내가 키 크다? 이거는 한 생각 일으켰을 때 내가 키 크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한 생각 일으켜서 분별할 때만 키 크거나 작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진짜 자기 이게 이제 마음이라고도 하지만 법이라고도 하지만 진정한 자기 나는 누구인가 임었고 진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진짜 자기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진짜 내가 누군지를 탐구해 보자는 얘기거든요 우린 지금까지 가짜 자기를 나로 알아왔단 말이에요 한 생각 일으켜서 한 번 왜곡해 가지고 분별한 해석 그래서 이거를 직심 육조수님은 직심 곧바로 본다 이랬단 말이에요 곧바로 본다 근데 우리는 왜곡해서 굽어서 본단 말이죠 한 필터로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키가 크다 나는 부자다 이런 거는 한 번 왜곡해서 해석한 거죠 실제 여기서 경험되는 게 아니잖아요 눈앞에서 실제 생생하게 내가 경험되는 거 지금 여기서 실제 경험되는 거 그게 진짜거든요 여러분 10년 전에 뭘 했는지 어제 뭐 했는지 그건 우리 생각으로 봤을 땐 실제잖아요 어제 여러분이 뭐 하셨는지 그게 생각으로는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직심으로 보면 곧장 보면 곧장 이 마음 곧장 보면 그런 게 있냔 말이에요 한 생각을 일으켜서 어제를 떠올려 가지고 어제를 떠올려서 그 생각을 가지고 분별해야지만 그 어제가 등장하잖아요 그건 그건 굽은 거란 말이죠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한 번 왜곡된 거예요 한 번 분별된 거 한 번 해석된 거예요 과거로 가가지고 그걸 가져와야지만 지금 여기서 어제 그 과거를 떠올린 거란 말이죠 그건 지금 여기에서 생생한 실제가 아니잖아요 눈앞에 목전사 목전의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눈앞에 목전사라는 건 생각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분별의 필터를 거치지 않은 채 지금 여기 지금 진짜 드러나 있는 거 그걸 실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1년 전 10년 전 그건 실상이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생각 분별심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지금 눈앞에 있는 목전에 드러나 있는 실상은 뭐예요 그냥 이게 실상이잖아요 눈앞에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냥 지금 여기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이게 뭐죠? 이걸 보자마자 컵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허상을 보고 있는 거죠 과거에 이런 건 컵이라고 했어 라고 배웠던 것을 가서 끄집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어릴 때 엄마가 이 컵 사진을 보여주고는 컵 그리고 컵이라고 글씨 쓴 걸 보여주고 뒤 카드에다가는 컵이라는 사진을 보여줘서 앞뒤로 번갈아 하면서 보여주면서 컵 컵, 컵, 컵 이러면서 배워왔던 것을 우리가 익혀왔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컵을 보자마자 과거로 가서 과거에 배우고 익혔던 생각을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식, 지식, 쌓아왔던 지식을 가지고 이거를 걸러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이걸 본단 말이죠 진실은 이걸 컵이라고 보거나 이게 이번에 우리 대원정사 오는 분들 처음 방문하는 분들에게 웰컴 선물 하나 드리려고 대원정사 목탁소리 써있는 컵을 하나 제작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는 그냥 컵이라면 똑같은 컵인 줄 알았는데 똑같이 생긴 컵이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정말 천차만별이 돼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막 그냥 천차만별로 분별되더란 말이죠 분별의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탁 보면 이게 얼마짜리인지 까지도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다 구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식이 많은 사람 분별의식이 많이 증장된 사람은 그걸 세밀하게 분별하겠죠 그죠 이거는 얼마쯤 되는 컵이고 이런 식으로 까지도 분별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 다르잖아요 진실일 수가 없어요 이거를 탁 보자마자 우리는 벌써 과거에 갔다가 한번 와서 굽어서 본단 말이에요 굽은 마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분별해서 본단 말이죠 지금 여기 드러낸 생생한 그 분별하지 않고 과거나 미래로 왔다갔다 하지 않고 그냥 여기 있는 눈앞에 있는 지금 이거 이거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거 안 보고 있나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가요? 같은가요? 여러분 이 소리하고 이 소리하고 이 소리하고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다고 하면 그건 분별이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르지요 하면 그건 분별이잖아요 분별론 다르죠 어떤 사람이 이걸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이걸 더 좋아할 수도 있고 분별론은 다 달라요 여러분 지금 눈 뜨고서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눈을 감아 보세요 그 같아야 달라요 눈을 뜰 때와 눈을 감을 때와 같아야 달라요 모양을 쫓아가면 달라요 근데 모양이죠 모양이 아닌 거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같은 거 봄 눈을 떴을 땐 눈에 막 보이는 게 보이잖아요 내용물이 보이잖아요 환하게 연등도 보이고 스님도 보이고 부처님도 보이고 이렇게 분별된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 분별심이에요 중생심 분별심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로 보는 게 아니에요 분별의 허상을 허상을 보는 거예요 허상을 실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근데 봄이라는 이 자체 첫 번째 자리에서 본다는 이 자체 눈을 떠도 보고 눈을 감아도 보잖아요 눈을 감으면 검은 게 보이죠 검은 걸 보고 있잖아요 본다는 이 근본적인 봄 자각 그거를 쉽게 말해서 순수의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분별하기 이전에 순수하게 즉 순수하다는 말은 뭐냐면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고 본다는 거예요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여기서 마음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늘 뭔가를 볼 때 무슨 소리를 들을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느낄 때 알 때 생각 일어날 때 모든 순간에 이게 시상인가 허상인가 금강경에 봄 소 유상 개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여래 상이 있는 바 모든 것은 전부 다 허망하다 이걸 컵이라고 이걸 시계라고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상 이 모양 상 이미지 상을 가지고 그것을 보는 건 다 허망하단 말이에요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여래 만약에 상이 상이 아닌 줄을 바로 보면 곧바로 여래를 본다 이걸 상으로 안 보면 여기서 이게 여래란 말이에요 부처가 뭡니까 이거라니까요 이게 부처라니까요 어떤 보사님께서 법문을 듣고 있는데 어떤 노스님께서 TV에서 노스님께서 법문을 하다 말고 컵을 이렇게 들고는 부처? 그거 부처 별거 아니에요 이게 부처에요 그러더래요 근데 그 순간 쑥 내려가면서 부처네 그걸 인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공부와 해결하는 거예요 계속 막혀서 도저히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부처냐 나는 커브로 보이는데 하얀색 점 박힌 커브로 보이는데 그렇게 계속 분별해서 보다가 근데 이게 부처다 이게 도대체 이 순수의식이 뭐냐 도대체 하고 꽉 막혀서 모르겠다 왜 알겠다 하는 건 다 분별이니까 어떻게 보는 게 진짜 보는 거지 이게 성품을 본다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 견성한다는 거잖아요 견성한다는 건 이 겉으로 난 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거의 본질인 성을 본다는 거예요 성, 성품 모양, 상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상만 본단 말이에요 그럼 머리를 자꾸 굴려요 머리를 굴리면 계속 상 밖에 안 나타나요 아 이게 컵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뭐 하얀 그건가? 물건인가? 뭔 말을 갖다 붙여도 전부 다 상이잖아요 상 여기서 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성, 성품 이런단 말이에요 분별이잖아요 순수의식 그냥 본다라는 이 사실 자각 이걸 통해 아 이게 진짜 나구나 내가 저것을 분별해서 보는 거는 분별심인데 그게 진짜 난 줄 알았는데 분별심이 진짜 난 줄 알았는데 분별 이전에 이 마음 이게 진짜 나구나 근데 이 마음은 분별할 때는 내가 저것을 분별하고 저것과 저것을 구별해서 분별하고 항상 둘로 나뉘요 근데 이 첫 번째 자리의 봄이라는 것은 이 본다는 이 인식은 둘이 아니에요 굳이 말로 표현을 한다면 그렇다고 이 말을 듣고서 이걸 둘이 아니게 보려고 막 길을 쓸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둘이 아니게 보려고 길을 쓰는 걸 머리로 길을 써도 안 돼요 유의 조작은 안 돼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게 어떻게 해야 이걸 둘이 아닌 하나로 보는지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이 둘이 아니게 이게 하나로 그냥 봄 하나만 남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방법을 푹 막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화두가 들린 상태에서 화두가 버틴다 화두를 들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래야 맨날 상으로 모양으로만 보던 습관이 한번 멈춘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풀려고 하다가 이게 왜 붙여지 하고 생각으로 막 길을 쓰고 아니면 노력을 해 가지고 어떻게 노력하다 보면 이게 풀리겠지 그 노력과 분별을 다 쉬고 그냥 막혀 있는 거예요 모르겠다 모를 뿐 오직 모를 뿐 숭산 선생님께서 이 공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오직 모를 뿐이다 모를 뿐이에요 그냥 이게 어떻게 이게 부처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으면 된 거고 모르겠단 말이에요 보통 모르겠으면 그 모름에 딱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난 모른다 머리로 알려고 하거나 노력으로 애써서 방법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하는 건 노력을 통해서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방법을 가지고 결과를 얻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게 해서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그럼 서울대 카이스트 공부 똑똑하고 아이큐 높은 사람들이 이걸 빨리 풀 수 있을까요? 상관이 없어요 그거 하고 불교 공부 50년 30년 한 사람은 더 빨리 풀까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분별이 탁 가로막혀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쉬어야 돼요 생각은 안 되는구나 모른다 난 모르는구나 그랬을 때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 마음이에요 뭐 가지고 물어요? 마음이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이게 마음이잖아요 도 이 뭐지? 이런 뜻을 따라가지 말고 도가 무엇입니까? 이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컵 이게 마음이고 유리 이게 마음이고 종이 이게 마음이고 부처 하든 똥 하든 똥 막대기 하든 뜰앞에 잣나무 하든 그 내용을 쫓아가면 말을 쫓아가면 말의 내용은 다 다르잖아요 뜰앞에 잣나무하고 컵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모양을 쫓아간 거예요 모양을 쫓아가지 않으면 컵 하든 똥 하든 그냥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그 모양을 쫓아가지 않으면 여기서 살아있는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 하나가 마음 하나가 뜰하고 앞 폐 잣 나무 뜰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앞 이렇게 법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에 하든 뭔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모두 마음이 하는거죠 마음이 자기 살림살이로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기 살림살이란 말이에요 분별이 진짜 자기게 아니고 분별이 전에 이 묻는 묻는 내용물이 중요한게 아니라 도가 무엇입니까 이 묻는 이 놈이 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다 이것이 이것이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가 뭐지 마음이 뭐지 부처지 부처가 뭘까 하고 부처를 찾아 그 내용물을 쫓아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같으로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건데 부처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그냥 살아있잖아요 드러나잖아요 분별 말고 그대가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고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는 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대답하는게 내 마음이에요 대답하는 스승이 도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스승이 스승이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줘도 그것도 마음이야 마음으로 하는 거고 똥막대기 해도 마음으로 하는 거고 뭘 해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죽비 한번 때려도 마음으로 하는 거고 다 그냥 법을 드러내 보였단 말이에요 답을 해줬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니 제자가 한 6년을 스님 시봉하다가 스님 저 떠나겠습니다 왜 떠나냐 아니 스님 6년을 옆에 모셨어도 한 번도 법을 직진심 해주지 않고 법을 딱 가르쳐 보여줘야지 내가 깨닫지 법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니까 제가 법 보여주는 스승 찾아가겠습니다 그래도 이 스승님이 너무 어이없어 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내가 한순간도 한찰라도 너에게 법을 드러내 보여주지 아는 적이 없었는데 그럼 제자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님이 언제 저한테 법을 보여줬습니까 네가 밥해오면 내가 맛있게 밥을 먹었고 인사하면 인사 받아줬고 매 순간 내가 법을 생생하게 드러내 보여주지 않았느냐 나만 법을 드러내 보인 거예요 제자도 늘 법을 쓰고 있었죠 그런 법이라면 나에게도 있다 그때도 눈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떠나간단 말이에요 떠나가는 뒤에다 대고 제자에게 야, 법 가져가라 이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야, 이 법 가져가라 이게 여러분이 매 순간 법 아닌 적이 없어요 그게 불의법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말하면 법과 진리와 진리 아닌 게 둘로 나뉘면 그게 진리겠어요 불의법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닌 게 진짜 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눈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그냥 본래 법이니까 법, 법, 본래 법 본래 내가 법이니까 이 법을 못 보는 거예요 눈이 눈을 못 보듯이 문득 돌이켜서 문득 돌이켜서 아, 그게 법이구나 이걸 확인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텅 빈 그러나 살아있는 끝간데없이 고요하지만 끊임없이 살아 생동하는 이 자기의 이게 진짜 자기란 말이지 이게 진짜 자기 이게 확실하고 분명한데 어떻게 분명하고 어떻게 확실해요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확실하죠 근데 이건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겠단 말이에요 모름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마음이 없다면 어찌 그대에게 대답할 수 있으며 그대에게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수 있겠느냐 내가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고 그대에게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느냐 물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스승이 어떤 답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스승의 일곱 일투족이 전부 답 아닌 게 없으니까 직진심 아닌 게 없으니까 그 스승의 일곱 일투족만 진리에요? 자기의 일곱 일투족이 다 법이에요 다 직진심이에요 자기가 늘 직진심 하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도가 무엇입니까 그게 직진심이에요 도가 무엇입니까 그거라 근데 여기서 또 따로 도를 또 따로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나에게 묻는 것이고 그대의 마음이다 시작 없는 옛날부터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모두 그대의 근본 마음이며 근본 부처이다 마음이고 부처라 함이 바로 이와 같다 시작 없는 옛날부터 시작 없는 옛날부터 옛날부터 지금까지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 이렇게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눈동자로 움직이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집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오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잠자고 그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일체 시중 일체 처소에서 모두 그대의 근본 마음이다 그리고 근본 부처이다 이게 근본 마음이고 근본 부처에요 자기 부처를 가지고 지금 자기가 쓰고 살고 있어요 완벽하게 생생하게 그래서 이게 진짜에요 그래서 부처를 깨닫고 나면 부처가 따로 없고 부처 아닌 게 따로 없어서 부처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처가 되기 전에는 너무 부처가 되고 싶고 간절해요 근데 부처가 되고 나면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이게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맨날 쓰던 거니까 나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만 좀 귀한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두 다 가지고 있고 다 쓰고 있고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제하게 부족함 없이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자제하게 쓰고 있다니까요 아픈 사람이 아야 아야 하는게 부처인데 어떻게 아픈 사람에게는 부처가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아이고 내가 힘이 아프고 늙어 가지고 기력이 없다 하는게 그게 부처인데 완벽하게 부처를 써서 아프다고 하고 있는데 죽는 사람은 실패? 실패가 아니에요 나고 죽음이 그대로 법이란 말이에요 나고 죽음이 그대로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에는 나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의 법이에요 하나의 법 그러니까 이게 이게 특출랄 게 없어요 그냥 너무나도 평범한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이걸 알고 나면 이제 이걸 이해를 할 텐데 이걸 확인하기 전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될 텐데 그 너무 어이없이 쉬운 거예요 너무 와 약간 배신당한 느낌 속았다 하는 느낌 왜 그 많은 경전에서 이걸 그렇게 장엄해 놨나 말이지 불교에서 보면 부처 깨달음 진리 열반해탈 엄청나게 장엄되어 있잖아요 그건 그냥 장엄문이에요 장엄문 장엄문 장엄에나야 사람들이 막 대단한 줄 알고 막 야 이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공부를 하니까 근데 그 장엄문이 또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과장을 하려고 한다면 온 우주하고도 안 바꾸는 거예요 수천억하고 안 바꾸었죠 당연히 절대 안 바꾸죠 자기 목숨과도 안 바꾸죠 진짜로 제가 계속만 들을 수 있으면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처님 전생담 있잖아요 진짜라니까요 그 말은 이게 전부인데 목숨 목숨 목숨하고 이거하고 비할 바가 없는 전부인데 이거를 깨달으면 죽고 사는 게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건데 목숨 까질 거 못 바치겠어요 이게 전부인데요 불생불멸을 확인하는 건데 그럼 이제 죽는 게 없어요 죽는 게 없어요 죽는 게 없어요 죽어도 죽지 않아요 진시황이 막 그 많은 사람들 시생시켜 가면서 영원히 한번 살아보려고 해봐요 소용없어요 이 자리를 깨닫기 전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근본 그대의 근본마음 근본부처 그걸 쓰고 사는 거예요 누구나 이게 자기 살림살이에요 우리 모두의 자기 살림살이 그래서 깨달으나 안 깨달으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법문을 설하지 말까 이랬잖아요 법문 한편으로 이해가 된다니까요 법문 설해도 되고 안 설해도 돼요 다 부처니까 본래 꿈속에서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꿈속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건 꿈이야 꿈이야 설명을 굳이 해줘야 돼요 굳이 안 해줘도 뭐 상관없어요 꿈 깰건데 진작 아닌데요 진작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 너무 괴로워하니까 너무 죽으려고 하니까 꿈속에 있는 꿈속에 있는 하나의 에고가 저쪽에 있는 꿈속에 있는 남인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나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알려주는 거죠 그냥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너 지금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 니 이렇게 괴로워하지마 이거 진짜 진짜 아니야 이거 꿈이야 뭐로 그렇게 괴로워하니 꿈에서 깨면 그만인데 이거 진짜 아니야 너와 나와 다르지 않아 이 세상 전체가 자기 마음이야 이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돈이 없는 상황 괴로운 상황 이게 내가 아니야 남들이 나를 욕해서 괴롭다 이거 진실 아니야 그 남과 나와 말과 이 허공 전체 바탕과 이 전체가 나야 그 욕설이나 이런 건 인연 따라 왔다 가는 모양에 불과해 그 모양은 신경 쓸 거 없어 모양은 인연 따라 생겨난 거지 그 하나의 바탕인데 하나의 공인데 내가 거기에 끌려다닐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무 진짜인 줄 알고 너무 생생하게 실감나게 괴로워하니까 실감나게 괴로워하니까 실감나게 괴로워하니까 본인에게 진짜인 줄 알고 괴로워하니까 진짜 아니다 부처님은 진짜 아니다 이 소리밖에 한 게 없어요 이걸 알고 나면 그걸 깨달았다 열반이다 해탈이라고 열반 해탈이라는 말이 따로 있는 깨달음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열반 번뇌 불길이 일어나는 건 훅 불어 끈 거 밖에 없어요 해탈 묶인 것에서 풀려났다 그게 해탈이거든요 또 다른 열반의 자리가 있다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묶인 거 풀려나면 끝 번뇌 방상의 불길 훅 불어 끄면 끝 그거예요 번뇌 불길을 불어 끄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꿈을 꾸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꿈은 이제 어떤 꿈이에요 자강몽을 꾸는 거예요 이게 꿈인 줄 알고 꿈을 꾸는 거니까 꿈의 내용에 큰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내가 부자가 됐든 가난하게 됐든 그거는 꿈의 내용물이에요 너무 신경 안 써요 어차피 꿈인 줄 아니까 즐겁게 사는 거에요 인생을 그냥 유희산매 즐겁게 가지고 놀면서 사는 거에요 그냥 부자 놀이도 하다가 가난한 놀이도 하다가 남자한테 욕먹는 놀이도 하다가 칭찬받는 놀이도 하다가 어깨 으쓱 하면서 잘난 척도 하다가 그게 다 놀이에요 놀이 그냥 놀이 끌려가면 어때요 끌려갔다가도 다시 아 자기가 꿈이었지 근데 이제 습관에 빠져가지고 놀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순간 거기 끌려 들어간다니까요 자기 성품 확인했다 하더라도 공부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공부 시작한 사람이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실만한 마음으로 이제 공부 입문해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견성했다고 뭐 도인이다 택도 없는 소리에요 진짜 힘이 없어요 처음에 공부한 거 가지고 진짜 힘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큰소리 떵떵 못 칩니다 제가 이게 설법할 때나 이렇게 이렇게 좀 힘있게 얘기를 하지 제가 의상생활 속에서 뭐 저도 제가 이 설법할 때 이런 얘기하는 게 신기해요 의상성에서는 뭐 법이니 뭐 깨달음이니 견성이니 성품이니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내가 어떻게 얘기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이 자리에 오면은 그냥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다니까요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한번 글을 읽어보잖아요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야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하지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거 난 못할 것 같다 쉽다니까요 이거 말하는 설명을 어떻게 이거를 나 이거 못한다 이거 쉽다니까요 정말 왜 설법하기 전에 한번 읽어볼 때는 이거를 분별해 가지고 읽으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쉽다니까요 이제는 포기해 버렸어요 어떻게 하기를 왜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지가 알아서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서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거기 맡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말 못해요 시작 없는 옛날부터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언제든 어디서든 모두 그대의 마음 그대의 부처 마음이고 부처라 함이 바로 이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언제든 일체시 일체처에 부처뿐이에요 일체시 일체처에 이것뿐이에요 제가 어느 날 옛날에 그랬던가 옛날에 제 스마트폰 첫 화면에다가 일체시 일체시 일체처 이것뿐 이렇게 써놓고 다닌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해 보니까 이 말이 나오니까 일체시 일체처에 오직 마음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 종일 화두가 들리지 않겠어요 길을 걸으면서도 참 돌아버리겠네 지금 이게 부처라는데 걸으면서도 지금 이게 부처라는데 생각하면서도 이게 부처라는데 그렇게 또 의도적으로 막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굳이 말로 표현해 본다면 그럴 어떤 심정 답답한 심정으로 답답한 심정이 된단 말이죠 저절로 이 화두가 들리는 거예요 돈발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자기를 확인하면 괴로움 끝난다니까 괴로움이 이게 당장 내 현실적인 괴로움은 그대로 있잖아요 현실적인 괴로움은 그대로 있어도 근원에서 아 이제 끝났구나 어떤 깊은 안도감 아 이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구나 물론 현상적인 것은 궁금한 게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현상적인 건 공부해요 재밌게 오히려 제가 한참 공부할 때는 일체 관심을 딱 끊었어요 약간 의도 있었고 또 관심도 없었고 근데 이제는 뭐 그냥 세관적인 거 공부해요 저도 이것저것 두루두루 공부를 해요 이제 공부해야 돼요 세관적인 건 공부 다 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군에만 있다 나오니까 세상을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깨달았어요 야 이제 군에서 진짜 원실 같은 데서 편하게 살았구나 세상에 나오니까 이렇게 세상이 복잡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세상이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하더라고요 아이고 조그만 그 포교당 하나 운영하는데 복잡하더라고요 세상이 뭐 뭐 세금 야 세금 관계도 되게 복잡해요 무슨 뭐 종교인 과세 뭐 이거 하나 하는데도 되게 복잡해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서울에 언젠가 또 뭐 뭐 포교당 하나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지금같은 못 하겠어요 왜? 이거는 내가 상가 건물을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고 기왕 사나면 싸게 사야 되는데 어떻게 싸게 사는지도 모르겠고 뭐 어떻게 해야 이걸 뭘 등록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분들이 와서 저한테 스님 그 상가 그냥 사면 힘드니까 뭐 공매나 경매를 하세요 이런데 공매가 뭔지 경매가 뭔지도 모르겠고 뭘 이렇게 세상을 공부할게 많은지 이거 해야 되더라고요 이제 그냥 뭐 내가 지금 낭장 뭐 할게 아니니까 심심할 때 한 번씩 이제 공부해요 저도 공부는 공부도 다 해야 돼요 세상 사는 거는 그런데 이제 이 법에 대해서는 삶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이제 꿈꾸듯이 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면 공부 되면 되는 거고 마인되면 많은 거고 이해되면 되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그냥 아는 만큼만 하고 정 모르면 뭐 주변 아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뭐랄까 이게 이제 근원에서 이제 좀 안심 안도감 아 이제 이 사실을 이 진실을 아니까 아 이제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되겠구나 이제 아 이제 습습 저복 하면서 내가 이렇게 끌려가면 끌려간 줄 알고 아 저도 옛날에 저는 까맣게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까맣게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얘기하다가 옛날에 조금 막 이렇게 상처가 됐던 그 얘기가 갑자기 나오니까 순간 훅 해가지고 그 사람 욕도 하게 되고 그러더라구요 그 인연이 탁 동한뻘 이면은 그 인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또 그러나 뭐 그 뿐이죠 제가 그렇게 여법해졌다라는 게 아니라 그 알 수 없는 깊이에서는 이게 흔들릴 수 없구나 하는 굳은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믿음의 성취 이제 신성취가 그래요 아 진짜 그렇구나 이 믿음이 이제 자연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 근원에서는 정말 이제 확고한 믿음 어떤 안심 안도감 같은 게 다 있으니까 이제 이제 좀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이제 좀 쉬면서 뭐 이것저것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가 진짜 중요한 공부에요 그래서 한번 내가 누군지를 세상이 무엇인지 내가 죽고 나서 어디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괴롭게 사는 거 지금까지 괴롭게 산 게 억울하지 않나요 아니 좀 저는 더럽고 치사하더라구요 제가 젊었을 때 왜 깨닫고 싶었냐면 제 인생을 보니까 이제 더럽고 치사고 아 좀 쓰러워서 못 봐주겠더라구요 좀 좋은 일 생기면 막 좋아하다가 좀 상황이 안좋으면 막 힘들어하다가 뭐 말 한마디 휘둘리고 이런 모습을 쳐다보고 사는 게 비참하더라구요 아 지긋지긋하더라구요 내 마음이 이렇게 경계 따라 휘둘린다는게 아 이게 참 아 이게 대장부답지 못하고 아 이게 졸부스럽고 아 이런 인생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싶더라구요 그럼 우린 또 막연하게 두려워요 미래가 막연하게 미래가 두려워요 내가 노후에 어떻게 될까 남들에게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번 돈 다 탕진하지 않을까 온갖게 두려워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건가요 이거 해결하고 가야 되죠 해결하고 근원적인 안도감 속에서 어떤 깊은 안심 속에서 아 이제 내 길을 찾았구나 아 이제는 그냥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평생 살면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가게 되면 아 이제 한숨 더 온거란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아 이제 이렇게 살면 되겠네 뭐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업습 조복해 가면서 이제는 재밌게 그냥 그 다음부터 수행은 재밌는 거예요 수행은 즐거운 수행이에요 옛날 뭐 티베트 어떤 스님이 쓴 책 번역한 게 뭐 즐거운 수행 뭐 이런 책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 내용은 못 봤지만 이 수행은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이제 인생을 즐겁게 사는 거고 의의 삼매로 막 즐겁게 가지고 노는 거고 그러면서 즐겁게 수행해 가는 거예요 막 심각해 가면서 인생 심각하게 막 심각하게 수행해 가면서 번뇌 망상과 싸워 이기려고 하면서 막 긴장해 가지고 명상해 가지고 번뇌가 일어나면 내가 오늘도 죽구나 하고 막 패배감 느끼면서 남들은 막 두 시간 앉아 있어도 끄덕 오는데 나는 30분만 있어서 허리가 아파 죽겠어 가지고 비참해 하면서 그렇게 싸우듯이 심각해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수행 문득 한번 이 공부를 할 때까지는 뭔가 꽉 막히니까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번 뚫어낸 다음에는 이제 즐겁고 재밌게 하는 거예요 공부는 즐거운 수행이에요 인생도 즐겁게 사는 거예요 놀이하듯이 재밌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 공부가 이런 거였구나 근데 수행이 공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막 갈고 닦는 열심히 갈고 닦는 수행이 그것만이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쳐요 수행에 지쳐요 수행에 나가 떨어져요 수행하다가 하다가 지쳐 떨어져요 끝도 없거든요 체험 삼매 체험 끝도 없거든요 잠깐 체험했을 땐 좋지만 나오면 또 그 자리거든요 이게 힘이 없어요 별로 아상만 자꾸 생겨요 왜 내가 체험했다라는 아상 삼매 체험했다라는 놀라웠다 그때 대단했는데 하는 아상 너희들은 그런 거 체험 안 해봤지 난 체험해 봤어 그래서 체험해 사람들끼리 공유해요 자기가 체험한 삼매를 공유하면서 아 너는 이 정도구나 난 더 높은 것도 체험했어 나는 큰 스님 너는 작은 스님 예를 들면 나는 큰 도인 너는 아직 멀었어 이 단계 나누는 놀이 하고 있다니까요 도판에서 니가 더 잘났냐 내가 더 잘났냐 니 이런 거 체험해 봤냐 이런 놀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진짜 공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차별이에요 무분별이에요 똑같은 부처에요 똑같은 부처 깨닫지 못한 사람도 똑같이 부처를 쓰고 있어요 매 순간 완벽한 부처에요 완벽한 부처 근데 이걸 자기로 착각하니까 이게 죽으면 나도 죽겠지라고 망상하고 있는 부처에요 근데 부처는 이게 난 줄 아니까 죽으면 그냥 죽는구나 하는 부처지 따를 게 없어요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마음 부처 중생은 다르지 않다 홈경의 말씀이 똑같아요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찾을 수 없으니 마음을 떠나 보리와 열반을 구한다면 옳지 못하다 보리와 열반을 딴 데가 구할 게 없어요 보리하는 게 부처고 마음이고 열반하는 게 마음이지 그 열반 보리라는 다른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할만한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성은 진실하여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며 법 그대로가 바로 마음이다 자기 성품 이 자성 이건 이것만이 진실한 거예요 이거는 이 자성은요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에요 수행이라는 원인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그 결과 자성을 얻는다 그건 인과잖아요 원인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네요 자성은 진실하여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인을 제공한 공부 열심히 하는 원인을 통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결과를 얻잖아요 돈 버는 원인을 통해 돈을 벌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는 원인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거 인과잖아요 근데 딱 하나 이 공부만 이 자성만은 딱 하나 이 공부 하나만은 비인비과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에요 즉 여러분은 이 부처를 자성을 깨닫기 위해서 자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원인을 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원인도 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에 또 머물러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지 않아도 또 안 돼요 그게 중도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안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도 함의 없이 해야 되냐 갈고 달 끄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선해야지만 자성을 깨닫는다 그렇지 않아요 법문 듣다도 깨달을 수 있고 참선하다도 깨달을 수 있고 염불하다도 깨달을 수 있고 길을 걷다가도 깨달을 수 있고 유튜브 듣다도 깨달을 수 있고 심지어 정신병원에서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이 최악의 괴로움 속에서 죽고 싶은 직전에 깨어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에 그런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 주변에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병원에 가서 병원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너무 심한 그런 게 있으면 법문을 어느 정도는 듣되 진료는 진료대로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께 제가 드리고 그 그 그 차이 내가 정신적 깊은 우울증에 시달린다 공황장애 시달린다 문제 아니에요 그거를 확 돌이킬 수만 있으면 그게 나를 깨닫게 해요 그 고가 나를 깨닫게 해요 어떤 괴로움이라도 그 괴로움이 있어야지만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발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깨어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성은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니까 갈고 닦을 필요는 없어요 막 수행해서 갈고 닦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갈고 닦진 않지만 근데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는 발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없다라니까 갈고 닦을 건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되니까 뭐만 해요 그냥 이 법을 서라는 법문을 듣는 거예요 법문을 듣고 그러니까 옛날 부처님 당시에 뭐가 수행이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제자들 제가 불자들 전부 다 뭐 했어요 계속 부처님 주변에 가까이 가서 법문 들었잖아요 부처님 아함경 니 까해 보세요 부처님 일대기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탁발 하고 와서 스님께 법문하고 또 잠시 후 제가 자들이 모이면 제가 신도님들에게 법문하고 길을 가다가 또 법문하고 공양 얻어먹고 나서 고맙다고 법문하고 계속 법문 한 것 밖에 안 나와요 부처님은 법문 한 것 밖에 안 나오고 경전에는 법문 끝에 깨달았다 네 그 얘기에요 부처님은 계속 법문 하신 분이고 제자들은 법문 듣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자기 혼자 못해요 자기 혼자 하는 건 진짜 진짜 힘든 진짜 힘든 우리 전체 인류에 인류 70억 인구가 있다면 그 가운데 몇 사람 될까 말까 한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꼭 그 힘든 일을 내가 굳이 그 힘든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쉽기로 따지면 또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쉬운 거냐 바른 스승을 만나고 바른 법을 만나는 거예요 부처님 같은 분은 우리가 만났다 생각해 보세요 오비구처럼 그냥 가만히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법문 듣다가 깨어난단 말이에요 5일 7일밖에 안 돼가지고 다 깨달았어요 심지어 사례불과 목건년이 데리고 온 250명의 도반들이 있었거든요 사례불과 목건년 도반들 250명은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 그래요 근데 오히려 사례불과 목건년은 1주일 있다가 2주일 있다가 깨달았어요 바른 법문을 들을 수 있고 바른 스승을 만날 수 있으면 이거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할 게 없어요 할 게 그런데 법문 듣는 것도 하는 거잖아요 라는 측면에서는 이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도 지금 막 하려고는 해야 되는데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유의 조작할 만한 건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법문 듣는 것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도를 다 이루려면 사홍서원에서도 법문을 다 들여오리다 그러고 나서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그 밖에 없잖아요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중생 건지고 번뇌를 끊으려면 그래서 불도를 이루려면 방법은 딱 하나에요 법문을 다 들여오리다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본문 듣는 게 수행이에요 그럼 본문은 뭐겠어요 자기가 붙여라는 지금 여기서 여지없이 붙여라는 원인을 제공해서 결과를 얻을 필요 없다는 지금 이 결과를 붙여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는 거예요 뭐가 붙였는지를 자기가 붙여라고 자꾸 짚어주고 둘로 나뉘는 거 없이 불의법으로 주객이 통으로 붙여라는 이 온 우주 티끌 하나하나 전체가 통으로 붙여라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짚어주는 거예요 직진심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로 분별하면 안 돼요 듣는 입장에서는 모르겠다 꽉 막힌 채로 그냥 듣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막히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래야만 깨어날 수 있어요 그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고요 법 그대로가 바로 마음이다 자기 마음이 바로 보리요 열반이니 만약 마음을 떠나 부처가 있고 보리를 얻는다 한다면 옳지 않다 도대체 부처와 보리가 어디에 있는가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잡을 수 있겠는가 부처와 보리가 어디에 있는가 부처 깨달음 그런게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비유해 본다면 비유해 본다면 어떤 사람이 손으로 이 허공을 잡으려고 아무리 해봐야 허공을 잡을 수 있겠냐 말이죠 허공은 이름일 뿐 모양이나 형상이 없어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으니 이렇듯 허공을 잡을 수 없듯이 이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찾을 수는 결코 없다 부처는 스스로의 마음으로 깨달아 얻는 것이거늘 마음을 떠나 어찌 따로 부처를 찾겠는가 이랬습니다 아 음 이렇게 이제 이 마음 법신 진여본성 자기의 본래 면목 이런 것을 허공에 비유를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허공 법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법신이라는게 이제 우리의 진짜 몸 우리는 육신을 진짜 나라고 착각하며 살았는데 이 육신이 진짜 내가 아니라 허공 법신이 진짜 나다 즉 이 법신이라는 말의 표현을 보세요 우리는 이 육신 육체를 나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은 내 몸이고 내 육신이고 이게 나고 내 바깥에는 이제 다른 사람의 몸이 있고 다른 것들이 있다 그렇게 이제 둘로 나눈단 말이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법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즉 진정한 자기의 본래 면목은 즉 부처님의 진정한 어떤 실상은 부처님 부처님을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법신이야말로 부처님의 진정한 그 진여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법신은 항상 이제 허공 법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즉 나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부처님 가르침에선 보니까 허공 법신을 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다라는 이게 이 한꺼풀을 벗기는 게 이 공부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이 몸이 내가 아니라 허공 법신이 나다 그래서 뭐 임재스님 같으면 아예 허공 이게 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이게 뭐 몸은 계속 순환하고 있잖아요 우리 몸은 지금 이렇게 물을 마시고 아침에 밥을 먹고 이런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공급해줘야지만 또 호흡도 계속 공급해주고 공기도 공급해주고 음식도 공급해주고 물도 공급해주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유지가 돼요 잠시라도 공기를 딱 끊어버리면 이 자리에서 다 쓰러져 죽겠죠 끊임없이 홀로 독존하는 게 아니라 공기가 없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나는 없고 음식이 없으면 나는 없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것들을 호흡을 들이키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그러고 나서는 또 어김없이 이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배출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도 맞는 말인데 이렇게 먹고 나서 다 빠져나가도 안 빠져나가는 하나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나의 진짜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20년 전에 나 지금도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똑같이 20년 전 몸과 마음과 젊음과 그거 지금 나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나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찾느냐 하면 그때 20년 30년 전과 지금 뭔가 여기 육체 어딘가에 변치 않는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과학에서도 뭐 원자 전자 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싹 다 바뀐다 그러잖아요 싹 다 바뀐다 뭐 한 7년 지나면 뭐 몸의 세포가 싹 다 바뀐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던 학자도 있었고요 그게 이제 인도의 아트만 사상이거든요 인도 아트만 사상에서는 이제 자아가 아트만이라는 자아가 불멸하는 자아가 있어서 간난이기 때부터 그 어떤 알갱이 절대 변치 않는 나의 고유성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그 나라는 어떤 본체가 이렇게 몸은 바뀌지만 이 나라는 본체 알갱이 하나는 딱 끝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죽으면 얘가 이제 윤회한다는 거예요 이게 윤회의 주체라는 이게 있어 얘는 죽지 않는다 계속 바뀌는 뭔가의 나의 어떤 고유한 정체가 있다고 본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인도 브라만교 인도교의 아트만 범하이료 사상이거든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그것을 깨면서 등장을 한 가르침입니다 그러한 자아라고 할만한 고정된 실체 영혼불멸하게 나를 이어가는 나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만한 나를 이어주는 고유성 이런 것들은 없다 그게 불교의 무화사상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나를 구성하는 요소 오온 12척 18개라는 이 모든 요소는 전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생사법이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끝이에요 이게 알갱이 같은 나라는 본체적인 어떤 뭔가 하나가 불멸하는 하나가 따로 없단 말이에요 불교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 참 뭐랄까 그 윤회라는 것을 봤을 때도 이걸 불교에서는 윤회가 있다거나 윤회가 없다거나 해서 윤회는 있는 거야라고 주장을 하거나 윤회는 없는 거야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중도에 어긋나는 거에요 윤회가 있다 해도 어긋나요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윤회가 그렇다고 없다 해도 또 어긋나요 그래서 중도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중도적인 안목으로 보는 것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올바로 보는 거거든요 중도에는 이를테면 뭐 유무 중도 이런단 말이에요 유라고 보는 것도 중도가 아니고 무라고 보는 것도 중도가 아니다 내가 그럼 있느냐 있다고 보는 것도 중도가 아니고 없느냐 없다고 보는 것도 중도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 바다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들잖아요 음 파도가 이렇게 칠 때 이제 이 바다가 진정한 나에요 그런데 바다 위에 수많은 파도가 치잖아요 그럼 이런 파도가 하나 이렇게 딱 있고 또 이런 파도가 하나 있어요 이런 파도가 하나 거대한 파도가 하나 치다 보니까 이 거대한 파도 입장에서는 이 모양이 하나 바다에 모양 없는 이 바다에서 이런 파도의 모양이 하나 딱 치다 보니까 얘가 이게 파도란 말이 몸이 파도에요 이 파도를 보고서는 이게 나구나 이 모양이 나구나 그리고 저쪽 나머지 파도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야 저 파도보다는 내가 더 멋있다 더 크다 더 그럴싸하다 그러면서 이제 비교 분별하면서 저 파도와 나를 둘로 나눠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도가 거세게 쳤다가 처음엔 작았지만 나중에 이렇게 크게 올라왔다가 이것도 생주이멸한단 말이에요 생겨났다가 잠깐 머물렀다가 바로 또 이렇게 꺼진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파도는 바다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식의 표현에 의하면 파도 하나가 나라는 존재가 윤회한 거예요 이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났다가 이렇게 다시 바다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내가 태어났을 때도 저쪽에 수많은 파도가 저쪽에 수많은 파도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내가 죽으면 다음 생에 뭐가 될까 이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내가 죽으면 다음에 내가 죽으면 다음에 사람이 될까 동물이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만 했거든요 내가 죽고 나서 동물의 한 것 같은 거 보면서 곤충들의 세계 곤충들의 세계 그러니까 나라는 자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나라는 자아가 죽으면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날까 이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 윤회의 어떤 주체라는 것 나의 어떤 영원성 이런 어떤 뭔가를 딱 상정해 놓고 있을 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파도가 치고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바로 옆에서 또 파도가 하나 또 치겠죠 당연히 파도가 사과라는 또 다른 파도가 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파도가 칩니다 그럼 그 또 다른 파도는 얘하고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일부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그죠 연결되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갖고 다 할 것과 상관 있습니까 얘가 조금 전에 그 파도 같은 거냐 다른 거냐가 상관 있습니까 관심사가 아니죠 이 바다 입장에서는 내가 파도가 쳤을 때 나라는 파도가 쳤을 때 저쪽에 있던 모든 파도가 사실은 다 바다잖아요 다 나잖아요 하나의 바다잖아요 불이법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의 꿈이란 말이죠 어젯밤 꿈을 꿨을 때 꿈속에 등장인물이 무수히 많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꿈속에 있을 때는 그 꿈 가운데 있는 한 명을 나라고 여기고 있었지만 꿈을 깨고 나니까 바로 아 꿈속에 있을 때는 이 등장인물이 야 내가 죽거나 뭘로 윤회할까 이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너는 뭘로 윤회할까 너는 뭘로 윤회할까 야 저 사람은 좀 성격 더러우니까 죽으면 다음 생에 나쁜 놈으로 윤회하겠지 안 좋은 상황으로 윤회하고 나는 이 사람은 성격이 좋으니까 착하게 윤회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꿈을 깨니까 답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아 이 꿈 전체가 하나의 마음이었고 꿈속에 등장인물 전체가 나였는데 너는 뭘로 윤회하고 너는 뭘로 윤회하는게 관심이 있습니까 뭐 하나의 꿈인데 하나의 바다인데 그게 일치유심조의 소식이에요 일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왔다 마음이라는 바다에서 다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도와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두 번째 아까 왔다가 간 파도와 지금 다시 생겨난 파도가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우리 이제 분별의 사고방식에서 봤을 때 내가 남자가 살다가 죽고 다음 생에 뭐 미국에서 여자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걸 100% 같다고 할 수도 없고 100% 다르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어떤 연결성이 있을 수도 있죠 아까 그 파도가 조금 전에 다른 파도가 있었으면 그 파도의 일부가 이쪽으로 또 왔을 수도 있습니까 근데 그게 뭔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음 생에 죽고 오면 뭘로 태어나지 우린 관심이 많잖아요 꼭 의미 없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불교학과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저런 공부 얘기를 하다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윤회는 이렇게 시간적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이렇게 이어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윤회하는 게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시공이 없다 윤회에서는 진짜 윤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충격적이었어요 무슨 소리지 내가 과거에 태어나서 조선시대 살다가 죽으면 일제강점기 태어났다가 또 죽으면 또 이렇게 역사적으로 태어나는 걸 텐데 저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맞는 말이죠 시간이 따로 없어요 시간이 공간이 따로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분별이 만든 생각과 분별이 만든 망상이에요 망상 사실은 여러분이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이 어떤 개체를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분별이에요 분별 내가 태어났어 이거 분별이에요 망상이에요 내가 죽을 거야 이것도 생각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매 순간 눈앞에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 이게 전부인데 생각을 일으키면 이 존재가 지금 이걸 내가 존재라고 하는 것부터가 벌써 분별인데 이 기억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어제부터 있던 내가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생겨나고 내가 여기서 저기로 가고 오고 한다라는 근데 실제 경험하는 건 뭐예요? 나는 여기서 저기로 가고 저기서 여기로 온다 나는 집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한다 이게 다 생각이잖아요 실제 내가 집에 가고 오고 이건 생각 그 생각을 빼면 그 생각을 빼면 정말 진실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그냥 그냥 이 경험하는 이거거든요 여기는 분별을 붙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가 집인지 법당인지 내가 누군지 이것이 무엇인지 여기가 어딘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생각을 일으켜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자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두 번째 자리 떨어지지 않고 분별에 떨어지지 않은 채 큰형이 아는 이 알매 첫 번째 자리 순수한 그냥 이 자리에서는 여기 뭐 그냥 이것뿐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이제 기억과 생각과 분별을 개입시켜 가지고 내가 여기서 저기로 갔어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생겨나고 공간이 생겨나고 그 속에 활보하고 다니는 어떤 존재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시공을 왔다갔다 하는 나이를 먹는 나라는 존재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경험하는 거는 그 시간을 경험하거나 공간을 경험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생각이고 생각 생각을 일으킬 때만 경험하죠 나도 어때요? 나도 생각을 일으킬 때만 나를 경험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내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거기 내가 있어요 나라는 생각조차 없으면 꿈도 없는 깊은 장염에 빠졌을 때 그때 내가 있던가요? 나라는 것은 한생각 일으켰을 때 분별했을 때 나아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것 자체가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상이라고 하죠 나라는 상 모양이에요 모양 진짜 나아가 아니라 그 사실은 뭐랄까 그냥 늘 무아에요 늘 무아